데케이드 오브 러브 호기심의 10년 XSFM 요가 파이어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 센트럴 경기도 40대 19대 1 2016년 20대 총선 경기도에서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든 새누리당은 많이 화가 났습니다만 패인이 자신들에게 있지는 않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역구 투표자 500여만 명 중 80만 7천명이 초록 국민의당에 투표했고 이 국민의당세가 당락을 가른 지역구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4년 전인 2012년에는 도내 득표율이 민주통합당을 앞서기도 했기 때문이죠 4년간 와신상담하며 국민의당 없는 선거를 기다려왔을 미래통합당에게 돌아온 결과는 눈사태였습니다 상대인 민주당의 득표율은 4년 전 국민의당이 가져갔던 14%를 한참 뛰어넘는 18% 이상으로 증가하여 과반을 쉽게 넘겼고 자신들은 고작 2% 정도 올라간 34.6%만을 얻은 3자 구도나 농촌지역이 아니면 승부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경기도가 바뀌었었던 것입니다 51대 7대 1 경기 서부에 인구가 적어 지역구 면적만 거대한 5곳을 제외하면 보수 정당은 전멸에 가까운 성적표를 받아듭니다 그제서야 20년대로 가면 갈수록 보수 정치에 대한 수도권의 불신은 우상향으로 커져가고 있었던 한국 정치의 흐름이 눈에 들어왔겠죠 그러나 민주주의는 보수를 버릴 수 없으며 그 이유가 부동산이든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해 가지는 불만을 포장해주는 공전 논란이든 보수는 생하날 구실을 만들어낼 것이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그랬듯 보수 정당은 언젠가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저희는 그것이 지금인지가 궁금합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데이터센트럴 7부 능선 경기도에 도착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죠? 저는 투게더 농축사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선거관리 유PD 네 사실 지금 절반을 시작했기 때문이지요 안녕하세요 우리 파워건조 네 안녕하세요 지금 거의 3주째인가요? 2주째인가요? 점심으로 피자를 먹고 있어요 우린 닌자고북이가 되었어요 피자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관리 밥값이 다 올라가지고 피자가 제사요 정말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에 에너지를 많이 우겨 넣어줘요 치우기도 쉽고 뉴덕질인 네 안녕하십니까 칠로 오랜만에 출퇴근하는 기분을 느껴보고 있습니다 우리 프로레시베이터 네 안녕하십니까 분량이 경기도로 올라오니까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서울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해본 선거 중 공천이 역대 깔끔하게 진행되는 선거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지선 때 처음으로 시도해본 노는 멤버 교체 투입을 이번에도 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무소속을 담당한 입장에서는 민주당에서 공천탈락 불복 출마한 후보를 다룬 기억보다 국민의힘에서 공천탈락 불복 출마한 후보를 다룬 기억이 훨씬 많아요 이번에 특히 그렇습니다 재밌어요 정리가 이렇게 잘 됐는데 언론의 야당에 대한 공천 불복에 대한 이야기는 역대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요 독특합니다 제발 숫자에 좀 천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치부 기자들 경기에서는 북동부 지역에서 덕질인과 프로그레시브 에디터가 교체돼서 들어오겠습니다 파워 덕질인과 데모 에디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참 있다가 얘기고요 아 의정부는 금방이구나 아무튼 오버뷰 경기도입니다 세상 복잡한 경기도 변화가 많아서 줄거나 늘어난 지역구만 소개해드립니다 선거구 4개였던 부천과 안산이 갑, 을병 3개씩으로 줄었습니다 인구가 대박 늘어난 하남은 단일선거구에서 2곳으로 평택은 2곳에서 3곳으로 화성은 3곳에서 4곳으로 늘었습니다 포천, 가평의 경우 선거구가 존치되면 유리한 쪽은 국민의힘이죠 원래 변경될 예정이었지만 이곳을 그대로 두기로 결정하는 바람에 옆동네가 이상해졌습니다 동두천 연천과 양주선거구가 섞여서 양주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동두천 양주연천 갑 동두천 연천이 거의 대부분인 동두천 양주연천 을 선거구가 성립되었습니다 경남북을 합한 의석, 호남을 다 합한 의석의 2배가 조금 넘는 60석의 경기도 민주당과 여당 전 지역구, 개혁신당 13곳, 새로운 미래 6곳, 녹색정의당 1곳 5개 원낸 정당이 후보를 했고 무소속 6명을 제외하면 자유통일당 후보 2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유통일당도 사실 원낸 정당이지요 아 죄송합니다 국회의원 지역구 후보 성비 5.7대 1로 전국 평균보다 조금 평영에 가까운 경기도에서는 재보선 지역구의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지만 그건 그냥 경기에 사람이 많아서 그런 거고 예전 전국 선거에 비하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산시의회 최초의 여성의원인 오산1선거구 김미정 도의원이 암투병 중이던 작년 6월 별세했습니다 중앙동과 신장동의 도의원을 뽑습니다 중앙동 대부동의 안산8선거구와 병점1,2동의 화성7선거구는 각각 국민의힘과 민주당 도의원의 체급상승 시도로 인한 사퇴로 보궐선거를 치릅니다 안산시 국민의힘 서정현 전 의원은 공천을 받았고 화성시 민주당 이은주 전 의원은 잘 안된 듯하군요 도의회의원 세 곳의 보궐선거는 모두 민주당과 여당의 1대1 대결입니다 시의회 선거가 치러지는 곳은 4곳 부천시 마, 광명시 라, 화성시 가, 김포시 라입니다 민주당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부천 마에는 무공천을 했고 국민의힘은 전지였고 진보당이 두 곳의 후보를 냈습니다 광고 듣고 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광고도 길하여 서부접경지대의 미세먼지에 고생하는 분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을 위한 QBN, 머니억, 밸런스, 앤 용산에서 안산까지, 용산에서 오산까지 클릭 하나로 컴스테이션 곤지암구와 지산에서 겨울 내내 햇빛에 노출된 내 피부에게 주는 선물 빅그린 바디케어 남이섬에서 미사리까지 자전거를 타도 그날 저녁 닭도리탕 2인분을 먹었다면 소용없다 로라스웰, 열당그리고 다이어트 일산, 의정부, 구리, 수원, 성남, 안산, 이천, 평택, 부천에서 원스톱서비스, 한국, 레노버 누가 남문 약초 거리까지 가서 다려 가져다 준 것보다 더 꾸덕한 평산네이처 진경옥 도농역 이마트 앞에서 양치하자마자 나와서 과일을 잘 먹는 제가 보인다면 그 비결은 요즘 치약 18어른들에게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 60명만큼이나 든든한 아름다운 재단 18어름 캠페인에서 도와주고 있는 XSFM 그곳은 야기 실택특별기획체 22대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 센트럴 길고 길고 세상 긴 경기도 시간입니다 와 다음번에 모든 성가비 대본 앞에 빨리 읽어라고 빨간색으로 써놔야 되겠다 이번에 처음 그렇게 해봤는데 잘하네요 XSFM입니다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겠다면 컴스테이션에 문의해 주십시오 데스크탑에 한해서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또 시작이야 환절기만 되면 힘드네 면역 과민반응? 그치 나 지금 과민한 거 맞는 거지 자 이거 먹어봐 면역은 밸런스를 잘 맞춰줘야 되거든 기억해 면역 밸런스 아무렇지 않은 하루 큐비엔 면역 밸런스엔 달의 추출물 제주원 주식회사 극동 에이치팜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 스미스 광고라고 지나가겠습니다 큐비엔 계절이 바뀌는 것을 알려주는 넥세스 스몰의 전용 큐비엔이 봄맞이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큐비엔 제품을 오랫동안 구매해 오신 소비자 여러분들을 위한 다개월 할인 이벤트이고요 고민해 보신 분들이라면 지금 시도해 보기 좋은 이벤트입니다 먼저 5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눈 건강엔 루테인 아스타 잔틴 한 개를 증정 드리고요 7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혈행 건강엔 알티지 오메가3 한 개를 증정 드립니다 1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두 개를 다 드립니다 네 눈 건강엔 루테인 아스타 잔틴과 혈행 건강엔 알티지 오메가3를 한 개씩 드립니다 광고를 들으시면서도 그냥 한기로 흘려버린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환절기엔 면역 밸런스엔 달의 추출물이 간절히 필요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이걸로 위기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한 귀로 흘려듣고 계시죠 한의원과 병원에서 쓴 돈과 비교해 보시고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결론을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면역 밸런스엔 달의 추출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외 여러 가지 큐베인의 건기식을 한번 액세스물에서 확인해 보세요 수원을 40분 내에 끝내보자 수원 갑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갑 수원군 수원읍이 씨로 승격한 것은 해방 4년 후 재헌의회 이후의 일입니다 신군부 시기까지 자유단계가 1번 민주단계가 2번으로 당선되던 전형적인 읍내 표심의 시기를 거쳐 장안군은 통일국민당 자민년 한나라당이 득세한 경기 동부지역 보수시대를 지나 손학규계로 주군을 따라 민주당으로 옮겨 3선을 한 이찬열로부터 민주당 강세 시기를 맞이합니다 이찬열은 철새치고는 독특했던 것이 손학규를 따라 민주당에 입당했다가 손학규를 따라 민주당을 탈당했고 손학규를 따라 국미래당에 입당했다가 손학규를 따라 바른정당 손학규를 따라 바른미래당 블라블라 다만 이젠 따르지 않니 손학규가 딱히 의견도 없어 보이고 2020년부터는 친환계가 되어 자유한국당으로 갔습니다 2020년 그가 비웠던 자리를 뚫고 올라온 챔피언부터 보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54세 남자 국회의원 경기 수원 출생 파장초 수원 북중 수성고 서울대 법학과 졸업 본인 중2 만기 장남 질병으로 인한 병역 문제 1996년 사실 38회를 보고요 수원 전주지법 판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변호사를 하네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이었고 21대 처음으로 국회의원에 출마를 합니다 덜컥 59.17%로 당선이 돼요 재산은 4억 6천 건물이 3억 7천이고 예금이 2억 4천 9백만 원인데 채권이 그만큼 있어요 2억 5천 채무는 더 많아요 4억 5천 9백만 원이 있습니다 판사로서는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개털급 네 그렇습니다 판사 10년 했다는데요 2020년도의 자료를 보니까 채무도 줄고 재산은 그래도 늘었습니다 의정활동 바로 볼게요 법사위 94.57 예결특위 92.31% 본회의 98.20% 좋습니다 네 어쨌든 좋습니다 대표발의 92개 대한반영 폐기 18건 수정가결 2건이었는데요 대법관 인사청문회에 100% 들어갔군요 그건 그냥 4번 나갔다 5번 나갔다 이런 소리고요 수정가결 법안 중에 생활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있어요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장애인 생활체육단체 또는 체육 동호인 조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법이다라고 하는데 대체로 무난하고 정비하면 좋은 법들을 잘 찾아내서 입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장안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부친은 김장안 옹인 걸로 제가 추정했고요 후보를 포함해서 3대가 수원시 장안구에서 태어나고 자란 정말 장안의 아들 집안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다니고 있어요 트램 GTX 이 트램과 관련한 공약은 지금 여기저기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트램은 정말로 유지비가 많이 드는데요 10km 짓는데 2천억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만드는데도 돈 들고 유지 비용도 많이 들어요 1km에 200억이래요 아니 그리고 길도 막히잖아요 철거에도 돈이 더 많이 들어요 이거 좀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은 그냥 저도 말했는데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북수원 테크노밸리 등이 지역 공약이고요 현역 프리미엄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나 뭐 했고 뭐 또 할 거고 이걸 내세우고 그러기가 쉽다라는 거죠 역시 그렇게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지사하고 더 잘할 거다 정도의 공약 중이니 유권자들께서는 확인을 좀 해보시죠 네 국민의힘은 챔피언의 11.5배 부자 국민의힘 김현준 55세 남자 정당인 경기 화성 출생이고요 수성고 서울대 경영학과 인디아내대 법학 석사 서울시립대 세무학 박사입니다 행시 35회 본인 육군 상병 소집 해제 장남 육군 병장 만기 재산이 53억 6,210만 원 토지 3억 3만 원 토지 3억 건물 청송에 있어요 그런데 건물 28억 감오소 앞마당 아니야? 공화군에 지난번에 평당 3만 원 안 되는 데 있었습니다 압구정에 아파트가 20억이에요 네 구정고 옆이면 압구정 현대입니다 예금 21억 채권 1억 빚이 없어요 정가도 없어요 대단합니다 압구정 현대 사는 사람이 빚도 없어요 30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주로 국세청에 근무를 했어요 이제 후보 중에서는 드문 택스맨 유닛입니다 아니 근데 후보자 사진 찍을 때 이 사진사는 왜 이이하라 그랬을까요? 진짜 개구기 표정이 후보님 이이하세요 노무현 박근혜 민정수석실에도 있었고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세청장 LH 사장의 임명 사망의 LH 사장 마음이 급해요 지금 표정 진짜 이상 우리 지금 각자 갖고 있는 원고 옆에 스크롤바의 크기를 보면 마음이 급해져요 이거 세금 내 이 새끼 이런 표정이잖아 출마 후보 사진을 치과 간 김에 그냥 찍으셨나? 근데 이거 딱 세금 납세 LH 사망 아니고 사장에 임명됐었고요 그래서 지금 소속된 당으로부터도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대형 공공기관장 중에 처음으로 사퇴를 했었고 당시에는 LH 간부들의 근무 태만 논란 때문이라고 해석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사퇴 직후 고향에 내려가 출마를 준비를 했고요 국민의힘은 사격 중지 아군이다 상황이 됐어요 출마의 변에서는 수원의 성장 시계가 멈췄다 다 민주당이 땅 독재 때문이다 그렇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선진국 수준으로 상속세 법인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생각해보면 아군 중에 아군인 게 LH 사태로 보수 정당의 연패를 끊어준 공신 중에 공신입니다 그럼요 공직생활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지켰지만 평소 신념은 국민의힘 쪽에 가깝다라고 인터뷰를 했네요 내비록 문재인 정부 인사이나 22년에 퇴임하고 일찍부터 출마를 준비를 했었고 당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정치보다는 정책 전문가가 되겠다라면서 나는 실용주의 나는 정혁용 존경해라고 어필하고 있어요 진짜로 정혁용을 언급했어요 늘 그렇듯 지금 얘기하는 공약과 비슷한 것들이 앞으로 모든 지역구에서 되풀이될 거예요 북수원 강남 지하고속도로 신설 철도 지하화 원도심 재개발 본인 캐릭터가 좀 돋보이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상속세 법인세 인하가 있고요 똑같겠다고? 네 그리고 원격근무사무실 무상지원이 있네요 경기도에서 이제 재택으로 서울에 근무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 건지 지금 하고 있긴 한데 네 지금 경기도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더 확대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원도심은 지금 핵리단길이 뜨면서 굉장한 번화를 맞이하고 있거든요 그냥 두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그걸 알고 낸 거죠 그냥 두면 원도심 활성화된다 좀 이제 고차원적으로 생각하면 좋겠는 게 유권자 여러분께서 누가 들어와도 GTX는 요 앞에 섭니다 신경 쓰실 필요조차 없습니다 개혁신당 후보가 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개혁신당 후보 보시죠 개혁신당 정희윤 36세 남자 서울 출생 성장은 수원 파장초 수성중 3109 졸업 해병대 병장 만기 20대 시절 세계 발명대회를 비롯해 대통령상을 두 번 받는 등 과학 발명 쪽에서 수상을 했다는데요 어인일인지 대학은 인하대 정치 외교학 학사 무늬과 통합 현재는 고려대 사회복지학 석사 재학 중입니다 공천 시스템을 발명한 거 아니에요? 배짱이 스키장 갔다는 알 수 없는 책을 냈는데요 동화책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책을 보진 않았어요 이 책에 쓴 이력에는 아주대 경영학 중퇴와 칭다오 20대 MBA 수료가 있네요 칭다오? 칭다오 정도? 배짱이가 겨울에 살아있다는 건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지구에 그러게요 사교육 유닛입니다 그중에서 과학이에요 사교육허 메가스터디 엘리하이 맨베스트에서 강의를 했고 대치동에도 있었네요 YTN 사이언스의 교육 프로그램 웰컴 투 별별 실험실의 고정 출연자였습니다 아하 와 특이하게도 시사평론가가 아니라 과학 패널이었어요 교양 예능에 출연했죠 배짱이 스키장 가다도 약간 과학 자전 에세이? 이게 무슨 장래야? 그 세계가 어떻게 연결되죠? 발명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이 30대의 나이로 광주 과학관 관장 후보까지 갔다고 주장합니다 시작할 때 설명해준 이찬열 의원 있죠 한나라당이었다가 민주당으로 이적해서 화성에서 삼선하고 국민의당으로 가버려서 지금 국민의힘인 정치인 그 사람의 보좌관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보좌관은 개혁신당으로 나왔어요 이찬열 의원이 보스를 따라다니는 것처럼 정의윤 후보 역시 보스인 이찬열 의원을 따라다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네요 하지만 지금의 보스는 이준석입니다 2014년 6회 지선 경기도 의원 세정치민주연합 비례로 낙선 4년 뒤인 18년 7회 지선 바른미래당으로 소원시 의원 낙선 그러면서 대한민국 인재연합회 회장 같은 직함을 수집했습니다 공약은 삼박자 공약 과학 복지 애국 과복애 근데 세부 내용은 평범한 지역 현안 공약입니다 재산은 집과 전세권과 차여서 볼 거 없는데요 차가 3대예요 나무익기에는 캠프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보도자료 문장이 그대로 올라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에쿠스, 소나타, 포터 있는 거 보니까 뭔가 하긴 하나 보네요 현대체에서 일하나 봐요 36살의 후보 세 후보 모두 민주당 혹은 민주당 정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원시 을로 넘어가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을 옛 수원 건선갑 플러스 장안구 일부가 수원 을입니다 현지역구 세팅 이후 내내 승리했던 챔피언이 이번에도 단수 공천 받았습니다 챔피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57세 여자 국회의원 전남 장흥 출생 서울 창덕여고 고려대 사회학과 졸업 아들이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복무를 했네요 이병 소집 해제 1997년에 사실에 합격을 하고 검사였습니다 검사죠 2014년에 현 지역인 수원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세정치민주연합으로 도전해서 낙선을 해요 20대 21대를 내리 당선하면서 재선에 성공합니다 당내 중진급의 역할을 맡고 있어요 최고위원 전국 여성위원장 원내부대표 국회 정무위원장 등등 원내에서 차곡차곡 역할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입이 거칠지 않아서 그렇지 반검찰 유닛입니다 재산은 16억 6천 건물 5억 8천 예금 5억 9천 청취예금 3억 증권 6천만 원 장녀가 SM52주를 갖고 있고 하이브 13주 그리고 아프리카TV 49주 심텍 71주가 있더라고요 케이팝 팬 유닛 그러게요 장녀가요 출석률 한번 볼게요 확실히 요즘 덕질은 주식 투자랑 같이 합니다 그럼요 그런데 아프리카도 갖고 있다는 게 좀 신기해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거 잘 안되나요? 그런데 아프리카를 언제 가졌을지 모르겠어요 아니죠 최근에 트위치는 아프리카는 권실한 기업입니다 트위치 철수하면서 아프리카가 갑자기 확 떴거든요 주식 확 떴죠 거기서도 덕질을 할 수도 있죠 거기 덕질 많이 하죠 많이 하죠 그런데 거기 덕질한다고 거기 덕질하면 별풍을 쏘지 아프리카 주식에서 하지는 않아요 현명한 덕질러죠 별풍으로 날리면 안 돼요 하이브는 그냥 팬심인 것 같아요 진짜 13주 정무위 출석률 98.39% 본회의 95.81% 대표발이 136개 대한반영 패기 36건 수정관결이 8건 있어요 원안가결 법안 중에서 보면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있는데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나 4.16 세월호 참사 특조위가 조사를 종료하고 난 다음에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합니다 국회와 대통령의 보고를 하고 개선 조치나 권고사항을 포함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 구멍이 있다고 하네요 이행 점검의 주체가 없대요 아이고 도망가기 좋죠 그렇죠 그래서 권고 내용의 이행사항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기가 어렵고 또 했는지 안 했는지도 사실 모르는 거고요 그래서 이 이행 점검 주체를 아예 국회 소관 상임위로 명시를 하겠다 그래서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는 법인데 법조인다운 훌륭한데 다만 국회는 도망 잘 가는데 국회 말고 좀 더 책임 잘 질 사람한테 주면 안 되나 누가 질지 모르겠어요 구칙한 법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또 만들어진 법이 너무 헐거워서 다 빠져나갈 때 이걸 못 빠져나가게 묶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법 한번 만들면 이런 과정이 몇 번 더 필요하죠 개정의 과정이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와 공정거래법 제정을 하겠다라는 그런 토론회 같은 것도 계속 열고 있고요 세세한 지역 공약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서수원 탄소중립 도시로의 전환 같은 이야기입니다 의외로 탄소중립 기후 이기 이야기가 좀 드문 편이에요 야당 야당 근데 그나마 지금 야당 쪽 특히 민주당 쪽에서도 이야기들을 하는 의원들이 조금 보이네요 근무 시간 단축 4.5일째 공약은 민주당 공통 공약입니다 좋습니다 잘했군요 여당 후보 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 홍윤오 59세 남자 언론인 유닛입니다 출생지가 충남 논산이라고도 나오고 경북 성주로도 나왔는데 어딘지 파악할 수가 없어요 야 이건 헬기를 타고 가면서 나와야 나올 수 있는 기록이에요 근데 전 경북이 좀 더 맞지 않나 싶은 게 대구 경신고를 나왔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뭐 어디에 땅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파악이 안 돼요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나왔고요 본인 장남 모두 육군병장 만기 정가 없습니다 재산은 20억 1075만 원 건물이 10억인데 다 수원에 건물이 없고 서울에 있어요 신랑은 마포에 살고 아내는 서초에 삽니다 근데 주소지는 수원시 장안구예요 그래서 어디서 먹고 자는 건지가 지금 미스테리고요 장안 목골시장 포장마치 옛날 옛적에는 이럴 때 사서함 하나 팠다고 하죠 우체국에다가 예금 9억 증권 4800만 있습니다 13년 동안 한국일보 기자로 일을 했고요 한국일보 유닛 네 2001년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아프간 전쟁 종군 기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때 경험을 계기로 기자를 그만두고 2002년에 국민통합21 대변인을 맡으면서 정치에 입문했어요 정봉 중계 계기로 기자를 그만뒀다는 것도 약간 이해가 되면서 안 되네요 주변에 외국 기자들 피살당하고 이런 거 보면서 트라우마 때문이었나요 한 번뿐인 인생 그런 느낌도 있었고 한 번뿐인 인생 정봉준에게 겁니다 국민통합21 창당에 참여한 강신옥 의원이 장인어른입니다 4위입니다 정봉준을 따라서 한나라당이 입당한 뒤로는 쭉 보수정당에 몸을 담았어요 이후에 국회사무처 홍보기획관 한국콘텐츠진흥원 감사 대한건설신문 주가연을 맡았습니다 2008년에 18대 총선에서 서울 마포울에 도전을 했지만 경선에서 그 강용석에게 밀려요 다시 탈락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수공지원을 받아서요 처음으로 본선에 출마했어요 이 세계에서는 이 사람이 가세현 진행자일 수도 있어요 선거 때마다 공약이 반복되고 흐지부지 되게 일수라면서 실제로 실행될 수 있는 정책을 공약으로 걸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공약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낸 1호 공약은 수원호 매실지구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 호매실지구? 수원호 매실지구 아니 호매실지구 공영주차장을 국회의원이 지킬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100% 지킬 수 있고 그럼 나도 국회의원 출마한 다음에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공약을 내겠습니다 내일 점심 제육볶음 그리고 이거 하면서 공약 이행률 100% 이거 하면서 시의원 한 명은 손 빨고 있겠죠 그럼요 플랭크 10초 공약 이행률을 지키는 건 좋은데 그래도 국회의원답게 공약을 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시의원 나오시고 국힘 수원 후보 공통 공약으로 군 공항 이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항은 수원 무에 있지만 사실 소음 피해는 수원일이 더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원일에서 또 중요한 현안입니다 그리고 끼워서 이때 설명을 하자면 반도체 메가시티 형성도 수원 공통 공약에 있네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굳이 말하기는 개혁신당은 여기서부터 반도체 벨트라고 주장하고 싶어하는 것 같던데 자 수원시 병으로 가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병 수원 병은 수원 팔달입니다 팔달구가 수원 병입니다 옛부터 경기남부 교통의 중심 수원 화성을 낀 수원 관광의 중심 여기저기 뻥 뚫린 팔달구입니다만 지역구만큼은 폐쇄적인 간에 장독됩니다 권선에서 초선하고 96년의 지역구를 옮긴 이 동네 여객 운수 킹 남평우 전 경남 여객 대표이사는 부모에게 회사를 물려받은 체험엔 수저입니다 지역 최고 부자의 상징인 장학회도 가지고 있던 남평우 전 의원은 의원 시절 지병으로 별세했고 그의 지역구를 장독대마냥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아들 남경필은 이 장독대를 근 20년간 끌어안고 수원 팔달에서 오선을 한 뒤 경기도지사가 되죠 그때 팔달 지역구를 남경필씨의 아들이 물려받았다고 기사가 나올 줄 알았는데 막창 기사에 나온 건 남경필씨 아들이 정키라는 것 물려줄 수가 없어 장독대에 무언가를 넣어놨다가 그걸 꺼내먹었거든요 정키 아들 말고 당선된 사람은 검사 출신 김용남 의원 그는 지금 천하 용남인이 되어 개혁신당으로 떠났고 이곳의 세습 역사를 정말로 끝낸 의원이 지금 3선에 도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56년이네요 56생 56년 묵었죠 56년 빈티지 장독대 56생 남자 국회의원 충남 예산생이고요 수원 유신고 중앙대 경영학과조로 본인 장난 육군병장 만기 1990년에 폭처법 지시법 민주화 관련해서 징역 1년의 정가가 있어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상임의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김근태 조세형 김진효 이기우 국회의원의 보좌관 역의문에서 오랫동안 보좌관동으로 살았어요 전민현 민평연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들 지냈고 주로 당직과 당무를 맡아왔었습니다 지금 수원병에서만 네 번째 출마입니다 민주당 사무총장도 했었고요 왜 아이고예요 지금 되고 있어요 재선이 재선인 이유 재선인 이유 19대 이 자기네 후보만 보다가 출마했다고 그만큼 낙선한 줄 알아요 네 번째 출마입니다 당연히 네 번 다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승강이 돼가지고 재선의 연이에요 19대 민주통합당으로 45.14%로 낙선하고 20대 21대는 다 됐어요 재선까지 성공해서 지금 삼선 도전 중이라오 안타까워할 필요 없어요 인간이 삼선을 하지 네 어려운 일이에요 상상력을 키워야 돼요 재선은 10억 9천만 원 건물이 3억 8천 예금이 4억 2천 정치예금이 2억 1천만 원이 있고요 증권이 7천 있네요 재산 현황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현금이 한결같이 500만 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뭘까 해서 비상금인데 이게 선거를 하면서 까였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내가 내 재산 목록을 보지 않기를 넣어놓고 500만 원 넣어놓으면 매년 10만 원 정도씩 이자가 나올 거거든요 그것만 뺏는 그렇죠 어이구 알뜰해라 세상에 세상에 공격질거리 네 그렇습니다 상임위는 환노이 한 곳인데 100% 본회의는 90.01% 나가고 있어요 좋아요 대표 발의 법안은 74개의 대한반영 폐기 15건 수정가결 5건이 있는데요 한번 봐볼게요 환노이 활동에서도 주로 환경 쪽 관련 법안을 많이 들여다보고 수정하고 보완하는 일을 잘 하더라고요 티도 나지도 않고요 언론도 타지 않지만 중요한 문제를 건드리고 있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중에 법 하나 보시죠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 폐기물과 관련해 규범을 좀 더 강화하고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정도고요 환경정책기본법을 보게 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 마련하는 시책은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조정 및 구제가 연견되어 있는데 이걸 아예 일원화시킨다는 것 그래서 이거 한참 걸리거든요 조정하고 하는 거 그러니까 조사 조정 구제를 아예 하나의 프로세스 안으로 만들겠다 그런데 이게 살면서 안 당하면 별거 아니지만 환경조정 분쟁 한 번 걸려보면 진짜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10년 정도 걸리잖아요 인생의 진이 다 빠집니다 증명하기가 가장 어렵고 조정하기가 가장 열받는 게 환경분쟁인데 일단 법안으로 하나 잡아둔 건 다행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10년 정도 걸렸지 일본은 20년 30년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수원의 후보 사인 모두가 가불병정무과제에서 후보 모두가 전세사기 피해는 사회적 재난이라면서 특별법 개정을 하겠다는 공약을 걸었으니까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자라보고 손뚜껑이 놀랐어요 제주갑 김영진 후보가 국민의힘 공탈의 붕괴에서 무소속 출마를 하는데 계속 이 기사가 더 많이 나와요 출마 포기를 또 한다고 계속 기사가 떠서 저는 이거를 분류하는데 조금 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수원 김영진 후보는 선거운동 계속하고 있고 조금 조용조용하게 있어서 잘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시끄운 양반은 아니죠 퀄니티가 좋군요 소가 찾아왔어요 국민의힘 국민의힘 방문규 와규 62세 남자 정당인 귀척하기 좋은 이름이군요 아비규환 수원 출생 수상고 서유대 영문학과 하버드대 행석 성균관대 행방 행시 28회 본인 공군 중2전역 장남 육군 병장 만기 정가 없고요 재산 77억 4,756만 원 부자예요 동부이천동 살고요 동부이천동에 23억짜리 아파트가 있네요 여기도 수원에는 집이 없네요 건물 25억 예금 51억 채무 없습니다 지난 12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었죠 재임기간은 3개월 주먹구구 인사라고 비판을 받으니까 대통령실 관계자가 국가 전체로 봐서는 크게 데미지가 없다고 작은 데미지는 된다는 거야 더 논란이 됐습니다 약간의 데미지는 돼요 윤석열 정부에서 이 장관들을 몇 개월짜리 장관들을 많이 세우는 게 추세기로 했거든요 총선을 염두에 두고 대표적인 총선 차출 장관이었죠 국세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을 해서요 기재부 2차관 보건복지부 차관 한국소출입은행 은행장 국무조정실장을 지냈습니다 산자부 장관 청문회에서 아들의 조기 유학이 문제가 됐었어요 초중등 교육법에 따르면 중학교 졸업하기 전에 부모 없이 해외 유학을 가면 안 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영국으로 갔어요 영국에서는 또 가디언제도 이런 게 있어가지고 현지에서 돌봐줄 사람이 뭐 있으면 되는 식인데 한국법안에 받는 그게 위반이 되는 거죠 후보는 불법인 걸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출입 은행장 재직 당시에 모친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가지고 꼼수 소득공제를 받은 건 있어요 아따 알뜰하다 무려 수출입 은행장 그러니까요 재산공개에서는 모친이 독립생계를 한다고 재산공개를 거부했었거든요 야 그럼 모친 모친의 집에 얼마나 재산이 박혀있는지 궁금하네요 아주 그렇죠 거기 수원의 집이 있나 모친이 더 이상 난 아들의 삶에서 떨어져 나가겠어 하면서 독립했겠죠 싼 거만 추리고 추려서 지금 77억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뭐 공약으로는 반도체 지원 특별법 발의랑 화성 행궁으로 인한 고도 제한 완화가 있네요 그럼 화성 행궁을 낮추겠다는 건 문화재 때문에 화성 행궁이 주변에 화성 행궁에 가보면 고도 제한 때문에 풍경이 정말 정말 좋거든요 정말 예쁘죠 정말 예쁘거든요 기구만 또 있잖아요 맨날 한옥도 있고 그래서 근데 거기를 아파트 숲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럼 거기 누가 놀러가 기재부 예산실장이 대체 강하면 얼마나 강한가 3개월 장관이 일부러 시켜줍니다 공천 주고 싶어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기재부 맨 예비 모피아 되겠고요 아 지금도 모피아겠죠 뭐 자 수원정으로 가겠습니다 광교신도시로 왔습니다 이곳의 대표 정치인 혹은 수원의 대표 정치인은 역시 쇼미더머니 사회보드 자주 당선된 수원 5선의 김진표 국회의장 광교신도시의 정치적 딜레마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높다는 것은 표심이 보수적이진 않다는 건데 김진표에 의한 3선을 한 박광온에 이르기까지 아주 긴 세월 민주당의 오른쪽을 상징하는 정치인들이 이곳을 장악해 왔습니다 그러다 말고 지역주민의 소득도 집값도 빠르게 상승한 영통과 광교의 주민들은 투자의 본전을 생각하며 하나둘씩 보수적으로 변해가지요 그리고 2024년 지역의 당원들은 챔피언을 예선에서 떨어뜨립니다 신인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100만원어치 건물은 2억6천 예금은 2억4천 주식이 1억6천 대출6천 가상자산이 있더라고요 제가 잘 몰라서 그냥 그대로 적어놔봤어요 그럼 젊었을 때 부모돈으로 공부 오래한 공부노동자라는 소리입니다 전답이 많다는 건 네 그래서 가상자산이 1억1400만원 뭐 이런 아 이거 지금 얼마일까 아 비트코인이요 비트코인이 1억이 있는데 이거 지금 얼마일까 비트코인 가격 하나가 1억이 넘는 얼마전에 찍고 왔죠 근데 이거 비트코인 지금 하나가 아니고 지금 두개를 갖고 있거든요 네 두개 돈 왜이렇게 많아 좀 이따 얘기합시다 깜짝이야 네 사학도 유니시고요 주로 문화재와 관련한 시민운동을 펼쳐왔었습니다 수원과 이 정조와 관련된 저서가 여러 권이 나와있고요 경기 민원년과 이한열 열사 기념사업회 이사활동도 좀 했었던 문화시민운동가 출신이라고 구분을 굳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에서는 주로 소통 문화예술관련위원회 활동을 해왔고 자칭 정조 전문가이긴 한데 이 책이 좀 문제였어요 이재명에게 보내는 정조의 편지 상황이 지금 박강훈 의원을 잡고 올라와서 상대방 후보가 또 국민의힘 후보가 이수정 후보인데다가 박빙의 상황이 만들어졌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비토 세력들이 가재미 눈을 뜨고 있는데 책 제목마저도 이러니까 이건 친명이 내려 꼽기다 뭐 이렇게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었던 거죠 정조와 이재명 당대표를 비슷하게 올려놓고 찬양을 해서 올라왔다라는 힐란도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재명 당대표 몇 번 만나보지도 못했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이게 뭐랄까 새누리당만 해도 후보 옛날에 후보 중에 이런 사람이 막 육할 칠할 돼가지고 그냥 웃고 지나갔었는데 민주당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사람이 없어 돼 이번 총선에서 지난 총선과 가장 다른 점은 지난 총선은 백이면 백 문재인 마케팅을 했는데 당에서만 좀 못하게 했거든요 근데 이번 총선에 들어서는 백이면 백 다 이재명 마케팅을 하고 싶은데 온 언론이 못하게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이 가장 도드라져 보입니다 물론 경선을 통해 올라왔고요 정조의 뜻은 그런 게 아니다 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지하철 3호선 수원 연장이죠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국민의힘에는 내가 한동훈 이런 사람도 있는데 한동훈이 너무 많아요 언론님들은 신경 끄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후보 국민의힘 이수정 60세 여자 축하합니다 경기대 범죄교정심리학과 교수 교수대 교수예요 직업 보면은 김준혁 후보는 안 띄고 대학 교수 이수정 후보는 대학 띄고 교수 이렇게 써있거든요 이 띈 띄어쓰기 빈과 빈 한 칸의 의미가 뭔지 알았어요 뭔가요 70억이에요 좀 더 뜯어볼게요 서울 출생 예일여고 연세대 심리학과 아이오아대 교육학 석사 연세대 심리학 박사 전과 없음 이 후보는 전과가 있으면 진짜 경찰만큼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장남 공군대위 만기 재산 85억 5145만원 토지가 6억 있고요 건물이 많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 건물이 44억인데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가 이게 몇 개예요 4개 하나 둘 셋 넷인데 다 소초 용산이고요 그렇습니다 상가도 2개 있어요 상가도 신반포에 하나 있고 관악에 하나 있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이수정 후보가 정과가 있으면 그런 거 스토컬롱 중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절대 있으면 안 돼요 강남 부자입니다 아주 전형적인 강남 유지입니다 관악엔 2개가 있네요 상가가 예금 31억 증권 1억 채무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국내 최초로 범죄자 심리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형법 제정을 이끌었습니다 프로파일링 네 아동 성폭력 친구제 폐지 전자발찌 제도 도입 기준 마련 스토킹 처벌법이 이수정 교수의 작품이었죠 그래서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2019년 BBC 올해 여성 100인에 선정됐고 이걸 경력에 썼더라고요 오래전부터 그것이 알고 싶다 무슨 출연자였지만 읽기 어렵죠 조심하고 있어요 2016년부터 한층 적극적으로 방송활동을 하면서 인지도가 대폭 올랐어요 이때는 또 강남역 살인수권 N번방 미투 등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해서 인식의 대전환이 일어났을 때기도 하죠 맞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정치에 입문을 하면서 이때 페미니즘 리부트에서의 여성 혐오에 대한 인식 그리고 성향이 그때 페미니즘 리부트의 주류와는 좀 다르다는 게 드러나긴 했어요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시민들이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진 지 얼마 안 됐고 이런 보수적인 여성주의가 있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한국인들이 그래서 알고 보니까 아니 여성주의인데 왜 다른 계급을 다 보수적으로 인정해요? 그런 게 있었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죠 보수적 여성주의와 반대편에 있는 여성주의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만큼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100년 전, 200년 전에 미국 여성들이 처음 겪었던 이런 생경함인 거예요 아니 여성의 참전권을 인정하는 대가로 흑인을 더 탄압하자고 하자는 여성주의자가 있다고? 있다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성 범죄에 대한 공로와는 별개로 다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긴 하고요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영입 제안이 왔었는데 거절했어요 하지만 여성의 당 자문과 미래통합당 성폭력 대책특위 자문을 맡았습니다 이건 민주당 당시 성비비랑 관련이 있긴 하고요 양쪽 오른쪽 정당들과는 친교를 맺었습니다 이후로 국민의힘 위주로 자문활동을 했고 지난 대선 국민의힘 선대위에 참여하면서 본격적으로 정치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김건희의 미투 관련 발언에 대해서 본인이 대신 사과를 하고 사퇴를 했어요 이때부터 트루컬러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러고 사퇴 하루 만에 대통령 후보가 눈치가 없어가지고 흘러가다 보니까 대통령 후보가 됐다면서 굉장히 습거라한 디스를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돌려 돌려서 비선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로써 신남성연대가 발을 편히 뻗고 자나 했는데 해트만 해트만 그렇게 적었어요 총선에서 인재 영입이 돼버렸죠 그렇습니다 절망하는 신남성연대의 목소리 자신에서 비례가 아닌 지역구로 갔어요 공약으로는 인신매매 방지법안 개선 공약으로는 인신매매 방지법안 개선 노후 소각장 폐쇄 법적 근거 마련 이건 지역구의 현안이고요 그리고 장애 아동 부모를 위한 유연 근무제 장려금 제공이 좀 새로웠어요 이외에 남들 하는 공약도 다 했습니다 남편도 좀 알려진 인물인데 맥코리 인프라 주식 9500주가 눈에 싹 띕니다 맥코리 주식을 갖고 있네요 이런 두 명 후보가 막 붙고요 수원 무입니다 60년대에는 경상북도 대구시의 지역구가 6개였습니다 가불병정 무기라 그랬죠 사실 가불병정 다음이 무라는 것마저도 지금 제 세대도 잘 몰랐습니다 아무튼 영통과 세류동 권성동 수원은 수원정도 김진표 수원무도 김진표 민주당의 전통에 발을 맞추어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번 회기 이후에 집에서 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선에서 늘 보던 얼굴이 보이는군요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63세 남자 경기도 화성 출생 매산초 수성중 수성고 서울대 농화학과 졸 그러면 학교도 그냥 수원에서 다녔겠네요 서울대농대가 수원이었으니까 화학에는 그 논이 여기 거죠 지금도 맨날 셔틀버스가 와요 본인 질병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장남은 육군병장 만기 재산은 본인 앞으로 권선구 입북동에 다비 7억 8천 정자동의 배우자 아파트로 아파트가 3억 9천 예금이 8억이에요? 주식은 여기저기 460만 원 정도 있고 채권 1억까지 해서 총 20억 9천만 원이 있습니다 재산의 메인이 밭이에요 다위 7억 8천이면 얼마나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사파이어를 기르고 있는 밭이죠 답이 너무 비쌉니다 사파이어를 묻어준 전 수원시장이었고요 전 경기도 경제부지사였습니다 수원 경실령과 녹색연합 등 어떤 시민운동을 하다가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도 지냈지만 이후 수원시장 선거에만 4번 출마를 해요 2006년에 열린우리당으로 나와서 낙선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3선으로 쭉 됐습니다 득표율이 그 당시에 51.42%부터 거의 67%까지로 점점점 상승 추세기는 했었거든요 강력한 수원시장이었습니다 시장 재직 당시에 프로야구 제19단 유치를 했고 이 도시를 스포츠 메카 도시로 완성을 했다라면서 시간이 되면 다섯 번씩 절을 해야 되죠 그런데 실제 스토리도 서울과 전북에 역전을 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원 특례시 출범을 시켰고 무엇보다 많이 이야기되는 게 이 성매매 직결지 자진 폐쇄를 이끌어냈다라는 거죠 여기는 워낙 큰 곳이었고요 네 2022년에 성매매 직결지 자진 폐쇄 이끈 방법을 전국의 지자체장들이 와서 많이 벤치마킹을 하러 오기도 했습니다 윤세민 레이터가 한번 말한 적이 있어요 그 집결지 근처에 건물을 임대해서 사무실로 사용을 하고 소방도로를 만들고 가로 정비 등을 목표로 해서 일종의 합법 투쟁 같은 방법들을 쓰게 된 거죠 그것도 그거고 제가 눈여겨본 것은 그 앞에 무지무지하게 비싼 아파트가 들어왔어요 비싼 브랜드 아파트를 팍팍팍 지우면서 사람들이 안이 들어갈 수 없게끔 그래서 업주들의 자진 폐쇄를 이끌어냈다라는 공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방법을 지금 성남에서도 쓰고 있고 거의 성공 단계입니다 원주에서도 하고 싶어는 하는데 원주는 또 경기도하고 또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비싼 아파트가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원도심에 있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유입이 또 안 되거든요 군공항 고조 제한 증조 제한도 풀어야 되는데 군공항 고조 제한 무석적인 건가요? 점점 고조되는 거죠 제한이 그럼 클럽 분위기를 중간중간 갑자기 발라드를 틀어서 낮추는 거야 고조 제한은 발라드 틀이기 하다가 중간에 군공항 고도 제한 풀고 이전에서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한다는 건 기본 공약이고 수원의 오래된 계획도시가 되었죠 이제 영통지구가 늙어가고 있습니다 노후계획 신도시 재개발 선도지구 지정 등을 하겠다라는 공약인데 이건 일산 상계동 평촌 이런 오래된 아파트촌의 비슷한 문제들이 거의 동시다발로 툭툭 튀어나올 텐데 지켜보긴 해야 되겠네요 신도시 말고 수원의 오래된 구도심의 마을들은 되게 이쁘게 잘해놨거든요 인계동 같은데 인계동 같은데 너무 이쁘게 잘해놓고 이런 데는 개발하는 대신 이렇게 마을을 꾸밀 수도 있구나라고 감탄이 나오게 해놨는데 굳이 그걸 다들 재개발하겠다고 하네요 모아타원만 하더라도 다들 미친 듯이 반발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미간보다는 숫자를 보는 것 같아요 민주당 공동공약인 동물복지기본법 제정하고요 동물생산공장 및 가짜동물보소금지공약이 눈에 띄네요 쓸데없는 얘기입니다만 인구 수용능력은 아파트보다 빌라가 더 높습니다 정말 예쁜 동네거든요 서원이 좀 그런 데가 있죠 2010년대에 서울시민들이 만족했던 포지션 이야기이기도 했고 마을도 살리기가 인천에서 좀 어색했는데 경기도 오니까 다시 익숙해집니다 민주당 후보 재산 50배 박재순 62세 남자 한국지방발전연구원 이사장이에요 전북 남원 출신 일단 본인은 대박발전했습니다 동의대 경제학과 아주대 경영학 석사 본인 만성중의염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그땐 이런걸로도 부럽다 아들 육군병장 만기 아들은 안됐어요 정가없음 재산 106억 5천8백41만원 아까 답이 7억이라고요? 여긴 답이 합쳐서 33억이에요 아니 뭐 답에서 뭘 하는거야? 다이아몬드가 나오나봐요 여기는 20억짜리 빌딩이 있네요 권선구에 고구마 농사 집거지? 임야 대지까지 합쳐서 토지 42억이고요 건물 43억 그리고 배우자한테 아파트가 5채 있고 그렇네요 예금이 18억 증권 13억 13억 증권과 채무를 바꾸면 되지 않을까 김인영 의원과 친분이 있어서요 처음에는 새천년민주당 소속이었대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02년 03년 새천년민주당 소속으로 경기도 의원에도 출마했었습니다 그러다 2006년 열린우리당 후보로 나왔는데 세 번 다 낙선을 했어요 세 번의 도의원 선거 출마는 낙선했어요 그래서 당을 바꿔봤습니다 MB의 승리를 보고 옳다구나 하고 한나라당에 갔어요 그리고 2014년에 새누리당으로 출마를 해보니까 당선이 됐어요 도의원 초선 네 그래서 2018년에도 자한당으로 재선에 도전을 했지만 낙선했습니다 그럼 이제 당 말고 선거를 바꿔봐요 전술 하나씩 21대 총선 수원 무우에 출마를 했었지만 낙선했습니다 그래도 그때 상대가 현 국회의장이었는데 김진풍 국회의원장이었는데 상대로 38%나 득표를 했어요 그럼 한 번 더 해봐야죠 그래서 이번에 또 나왔습니다 과학도의 자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변수를 하나씩 제거해보자 당선될 때까지 조금 과학도긴 해요 왜냐하면 제약사에서 일했거든요 조금 과학도 아주 과학도긴 하죠 인성약품이라는 제약 도매사에 입사를 해서 수원에 정착을 했고요 이후에도 정치를 하면서도 계속 제약회사를 운영을 했습니다 제약회사만으로 100억을 벌 수는 없었겠죠 그렇죠 수원에 가지고 있던 이 밭들 있잖아요 수많은 답답답들 34억짜리 이게 수원시의 주거시설 확충 사업에 팔렸어요 그래서 차익이 103억이었습니다 전형적인 네 근처 땅 주민들보다도 땅을 되게 늦게 팔았고 보상도 4배나 받았는데 그렇죠 충실만큼 충겼어 도의원 때랑도 관계가 있겠죠 공약으로 국회의원 세비 전액 기부를 걸었고 지난 총선에도 걸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도의원 때는 자기가 실제로 세비를 전에 기부했어요 그걸 자랑을 해요 너무 우스운 돈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근데 시에서 돈을 103억을 받았잖아요 그럼 더 내야 되는 게 아닐까요? 당연합니다 공부에도 경기도 아너소사이어티 공직자 1호를 타이틀로 적어놨는데 말 그대로 졸부의 자부심입니다 기부하면서 또 세금 공지 받았을 거 아니야 정답이 나왔네요 졸부유닛 그렇습니다 제이비 이외의 공약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수원군공항 이전이 있고요 고등학교 때까지 의무교육화를 추진한대요 이거 추진되고 있는데? 네 그리고 영통 소각장 이전 로드맵 조기완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별 공약이 없다는 소리네요 세비 6억 기부하는 게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여 100억 벌고 그러면 그냥 사랑의 열매 그쪽으로 그렇죠 100만 도시에서 6억 갖고 뭘 한다고 그러게 세비 말고 그냥 기부하면 안 되나? 그러게 말입니다 내돈 기부 네 왜냐하면 세비 대신 다른 걸 얻어가려고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런 정치 정치를 통해서 자 수원을 다 돌았습니다 성남으로 가죠 XSFM입니다 요가 레인 회수하던 날은 정말 기뻤어요 제가 고대하던 날이었기 때문이었는데 기차가 출발을 하는데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마음 불꽃이 없다라는 생각이 여러분의 독립은 몇 살이었나요? 보육원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 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른이 되기는 아직 이른 나이 곁에 아무도 없다면 그것은 자립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18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해 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18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카렌듈라꽃 추출물 65% 살리실릭 애씨드 6가지 뿌리 추출물 이 모든 걸 하나로 빅그린 카렌듈라 샴푸 빅그린 중지성용 탈모 샴푸 빅그린 카렌듈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 성남부터 시작합니다 광고 듣고 왔어요 중선거구제 때에는 광주시와 붙어 있어 표심을 정확히 알 수 없었던 성남 그 중 성남의 원도심은 소선거구제 이후 늘 보수정당 약세의 지역입니다 박정희 쿠데타 시절부터 DJ의 측근으로 광주 지역에서 꾸준히 출마했던 이윤수 전 노동부 장관이 90년대 내내 이곳에서 3선을 냈지만 그는 이번 데이터 센트럴에서 제가 소개해드리는 많은 90년대 민주단계 중진들이 그러했듯 후단협에서 정몽준 지지나 허구 앉았던 대다수 의원들에게 합류 곧 노무현 일병 구하기라는 해일에 쓸려 사라지고 잊고 있다 쳐다보니 재작년 윤석열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 이래요? 그를 잡고 초선했던 탄도리가 단수공천을 받아 5선에 도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60세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한 축하고 생각보다 젊어서 제가 더 도망했죠 그러네요 나 되게 나이 많을 줄 알았거든요 저도 되게 오래 본 후본데 네 남자 국회의원 전남 순천생 순천고 경희대 행정학과 경희대 대학원 행정학 석사 경희대 총학생장을 지냈죠 민주주의 민족통일 성남연합 공동의장이었어요 본인 육군 일병 소지 폐제인데 독자 사유였다고 하네요 책만 읽어서 그런 걸 보고 서브스크라이버 그럼 이제 집시법 위반은 집시라서 그렇죠 집시 집시 집없이 책만 읽는 집시 집시 이 노래 절대 모르세요 그런데 생각보다 전가가 늦더라고요 1996년에 집시법으로 120만 원 그리고 97년에 국법법 위반 공개선거법 위반으로 집유 3년 뒤늦게 탄력받은 거죠 재산은 9억 6천이네요 건물이 6억 4천 5백만 원 예금과 보험이 골고루 4억 4천 채무가 1억 6천 4백이 있어요 선거만 5번 도전을 했는데 현 지역 국회의원으로만 도전 쏘 심플 제가 너무 좋더라고요 쓰기도 편하고 2004년 17대 국회의원에 당선해서 18대는 낙선 2호 19 20 21대는 내리 당선해서 4선을 했죠 이번에 5선 도전 중입니다 되게 이른 나이에 된 거예요 60세 5선 도전이면 그렇네요 그러니까 5선이니까 당의 전환 70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만약에 민주당이 1당이 돼도 아 아니다 하남의 6선에 도전하는 후보가 있죠 1당이 돼도 이 사람이 국회의장이 되지는 않겠군요 당장 당선이 되면 만약에 그쪽 떨어지게 되면 국회의장급으로 가는 거죠 아니면 암살도 있고요 다양한 옵션이 있어요 진짜 의장다워요 추석률을 보면 기재의 87.50% 정보이 73.91% 아직 의장 아닌데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음주도 언젠가 걸릴 수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후보님 대표 발의는 28개 대안 반영패기 4건 수정안 반영패기 1건 가결 보반이 없어요 당내 최저 수준 되겠습니다 저도 이런 거 처음 읽어보네요 민주당 하면서 그래서 최근 발의한 법만 하나 볼게요 한부모 가족지원법 이 지원법을 일어나 하자라는 겁니다 한부모 가족지원센터에 설치를 근거를 마련한다라는 법인데요 센터가 있으면 아무래도 업무가 일어나 될 테니까요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안 반영패기법안으로 공직선거법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선거사무 관계자 등의 수당이 94년도에 결정된 이후에 단 한 번도 인상되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선거관리수당을 현실화하고 선거운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산재보험을 가입한다면 이건 좋네요 이렇게 되면 납부 비용만큼은 공직선거 후보자별 선거비용 제한액에서 가산하고자 하는 법이다라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런 것도 있어야 되긴 하겠더라고요 엄청 중노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수개표가 예상돼 있는데 공무원들에게도 현실보상이 국회에서 다뤄줘야 할 것 같네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공항 이전 성남출마 민주당 후보자들의 공통 공약이어서 이번에 딱 한 번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국회를 가장 가기 싫어하는 원내 인사 보셨고요 민주당 후보도 많이 본 변호사인데 국민의힘 후보도 제가 많이 본 후보네요 저도 다뤄봤던 사람이네요 네 재산은 3배 저는 지하철에서 광고로 많이 봤습니다 장영하 66세 남자 판사 출신 변호사고요 전북 정읍 출생 서울 숭문고 당국대 법학과 4시 23회 연수환 13기 본인 우화지 근손실로 인한 전시 근로역이고요 장남은 육군 이병 복무 만료입니다 재산 32억 9122만원 토지 5천만원 건물 31억 예금 1억 증권 8억 채무 24억 한명회사 지문 15억이 있네요 변호사로 활동을 하다가 2006년 민주당 후보로 성남시장에 출마했다가 낙선했습니다 민주당 후보로 그 뒤에 2010년 지선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캠프를 도왔죠 큰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20대 총선에서는 국민의당에 출마해서 또 낙선 2018년 성남시장 선거에서는 바른미래당형으로 가왔지만 또 낙선 갈수록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요 2021년 드디어 져서 굿바이 이재명을 출간을 하면서 이재명 저격수로 이름을 날립니다 메이저 데뷔를 했습니다 계속 서풍을 맞으면서 우측으로 가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올해 1월에 후속작을 냈어요 굿바이 범죄꾼 근데 본인 블로그 프로필에 이 책을 번죄꾼이라고 오타를 냈어요 번죄꾼 혹은 번 번죄는 뭐야? 너무 맛없게 만드나? 빵을? 아니면 번재물 할 때 번죄는 아니에요 그건 번이죠 뭔가 번개의 죄인가? 현재 지난 대선에서의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포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어요 아, 다깝습니다 이게 재작용 국정감사에서 나왔던 그 돈 따발 사진 들고 왔던 거잖아요 아, 동네 아가씨 아저씨 네, 그 동네 아가씨 아저씨한테 낚인 변호사 그죠 네, 그 아저씨가 판자 출신이네 이 후보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당선되더라도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군요 2022년에 또 다른 일이 있었어요 인천 계양구에서 이재명 대표 낙선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항소심에서 벌금형 7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2심 끝났더라고요 지금 상고한 상태예요 리스키한 인생이네요 그리고 2006년 처음 첫 출마 때도 하나 있었네요 어, 네 공직선거법 300만 원인데 선거 전에 출판기념회 추천장을 불특정당사한테 발송하는 바람에 300대로 맞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모든 노동자가 아는 후보예요 성남에서 지하철을 타면 이 양반 변호사 사무실 광고가 쫙 있습니다 지금은 한동훈 위원장과 함께 성남을 찾아서 한 문장에 한 번씩 이재명 대표를 언급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게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고 있어요 이재명! 어둠의 제2임기 아니, 내가 이재명 엄마와도 못 그러겠다 이재명! 네, 공약에 대한 보도 그래서 별로 없고요 아, 그거 DMX처럼 하는 거야? 마이큼마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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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 동물회사 캐릭터들도 하는 건데 이재명! 이재명! 걔네가 말버릇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재명! 그래서 항상 말끝마다 그걸 붙여야 되거든요 이재명! 판사의 소프 부부예요 근데 가끔 그게 근데 걔네 대사에서 유행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막, 어? 너무 멋진 말버릇이다 나도 해도 되라고 그럼? 하면 좋아? 이재명! 이렇게 말해요 유행하지 않아서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공약을 찾아보면 또 뭐 고도제한 완화가 있고요 재건축이 있고요 K컬처 육성이 있어요 이 K컬처 육성이 뭔지 궁금했는데 찾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K컬처는 한국의 문화잖아요 문화는 늘 존재했어요 이재명 말버릇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K컬처 이재명? 네 아, 그 말버릇을 유행시키는 게 K컬처라는 거죠 이재명! 인터뷰를 그래도 열심히 봤는데 의외로 복지 정책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면서 성소수자도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조금, 어? 약간 캐붕인데? 생각했어요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보살핌이잖아요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좋은 얘기가 아니죠 전환치료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시혜의 대상, 그것도 아니지 그냥 불쌍하다, 시혜의 대상이다 병이니까 고쳐야 된다, 뭐 이런 거겠죠 이런 것이 있어요 존재를 인정한다는 얘기가 아니니까요 기독교적 관점이면 위험하죠 그렇죠 기대를 너무 낮추고 있네요, 사람한테 대한 그러니까 장영아 후보가 나한테 와서 보살핌 준다 그러면 싫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은 지난번 선거 때 성남판사 장영아가 새형을 선고합니다라는 이상한 슬로건을 쓴 사람이거든요 약간 밸런스 패치 무엇에? 부패에, 뭐 이런 이재명! 한국 언론인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죠 국민의힘 정치인에 대한 기대 낮추기 약간 밸런스 게임 같아요 내가 장영아 후보를 빡빡시켜주기 장영아 후보는 나를 빡빡시켜주기 원래는 지석진 씨의 런스 게임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돈으로 보살펴줬으면 좋겠다 그러게요 그럴 만큼의 돈은 있습니다 중원구로 가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은 성남 분당이 두 개 지었고 성남 성남이 두 개 지었구죠 성남 성남 중 나머지 하나입니다 한나라 생두리 신상진, 현 성남시장이 4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가 보수정당이기 때문에 얻은 성적이라기보다 성남에서 노동운동을 했던 기록의 덕이 더 크다고들 합니다 현 민주당 대표처럼요 신상진 시장의 뒤를 이어받은 초선의원 윤영찬은 동아일보부터 이낙연 기자의 후배로 이낙연 직계 민주당의 나머지 이재명 당대표 체포동의한 각결파들과 비슷하게 앞으로 공천을 어떻게 받거나 당을 어떻게 차릴지 고민을 하다가 탈당 선언 전날 탈당파 의원들을 불락먹이고 잔류에서 경선에 참여했고 민주당 후보는 그가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54세 여자 국회의원 이수진 의원이 두 명이에요 한 명은 동작 무소속 동작해서 말끝마다 이재명! 탈당 이수진 이렇게 얘기하죠 지역구 이수진과 비례 이수진이라고 불렀고 판사 이수진, 간호사 이수진이라고 불렀는데 간호사 이수진, 비례 이수진 의원입니다 무소속은 회색 동글뱅이로 되어 있고요 민주당은 파란 동글뱅이로 되어 있더라고요 잘 구분하면 됩니다 대전생, 대전생, 송공여고, 삼육 간호전문대, 간호학과, 연세대대학원, 공공정책학, 석사, 간호사, 노조위원장 출신의 노동운동가 유닛이죠 장남은 육군 병장 만기, 은수미 의원 보좌관으로 정치를 시작합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21번으로 나와서 낙선을 해요 21대에는 비례 13번으로 나와서 당선이 됩니다 비례가 당겨집니다 서대문갑이 전략공천 지역이 되면서 성남 중원으로 옮겨왔습니다 옛 주군과의 연주를 잡아서 겨우겨우 잡은 지역구입니다 대표적인 반명 인사를 왜 여기에 꽂냐라면서 또 이재명 당대표의 고관여층은 뭐라뭐라 하고 반대에서는 왜 왔냐 뭐라뭐라 하고 그런 논란이 좀 있었는데 원래 그게 선거예요 두 가지 줄기였어요 당의 오래되지 않은 당원들과 저관여층 당원들은 이 사람 완전 반명이잖아였고 원래 이 동네의 스토리를 좀 아는 친명들은 야 이 사람 은수미 사람이야 라고 해서 서로 다른 정보를 가지고 투표를 했어요 홍재동, 연희동의 전세권과 임차권 도합 4억 4천 5백만 원 예금은 3억 3천 9백 근데 무려 보험이 3분의 1이더라고요 집이 무너질 것 같나? 그 동네 집이 좀 불안하게 생기긴 했는데 정치예금은 1억 2천 3백만 원 근데 빌려준 돈 1억 8천만 원인데요 갚아야 될 돈은 3억 1천만 원이더라고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재산은 총 7억 7천입니다 출석률 보시죠 예결특위 100% 헌재소장 인사특위는 100% 환노위의 97.66% 본회의 97.60% 국회가 식당이 되게 여러 곳이에요 그리고 메뉴가 홈페이 뜨거든요 골라먹는 재미가 있었을 거예요 오늘은 저희로 가야지 이러면서 그리고 이렇게 맨날 나오면 쿠팡이치 많이 시켰겠죠 그리고 저 출석에 빠진 것조차도 첨가하니까 사유가 있었던 거죠 거의 100백백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성권 위원하고 지금 개근상 경쟁 중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4년 내내 국감 시간에 가끔 얘기했는데 이 동명이인하고 너무 비교가 돼서 국회 내에서의 성적이 법안도 되게 많아요 대표발이 총 137개 대한반영팩이 36건 수정가결 4건이 있는데요 의심스럽도록 많은데요 그 중에서 수정가결 법안이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니까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게 뭐냐면 화학물질 실험을 할 때 요율이 결정돼 있대요 즉 척추 동물 대체 실험 동물 실험을 할 때 그 요율이 정해져 있는데 이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 그런 제품들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를 대체 시험 자료라고 하는데 사용료가 훨씬 더 비싸게 책정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실험을 할 때 소상공인들한테는 조금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척추 동물 대체 시험 자료나 그리고 이 소상공인들이 한다고 했을 때 사용력 감면 대상에 넣자는 법인데 포인트 잘 집었죠 동물 실험을 줄이려면 무언가 지원 제도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애니멀 테스트를 대체한 테스트를 하려고 해도 작은 의사들일수록 어려운 측면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대기업만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요율 때문에 좋네요 현재 성남지역 민주당 출마자 공동공약인 공항 이전 고도제한 등의 공약이 있고요 세세한 그 지역 공약이 있으니까 한번 봐보시죠 네 이러한 비례챔피언이 와 있고요 국민의힘의 상대는 국민의힘 윤용근 55세 남자 변호사 충남 부여 출생 충남대법대 홍익대 문화예술경영학 석사 관련해서 책도 여러 권 냈어요 저작권법 관련된 걸로 연수원 38기 본인 생계곤란으로 소진면제 장남은 캐나다 국적이라서요 병역 면제입니다 정가 없고요 그러니까 이혼을 한 것 같더라고요 처가 데리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재산 15억 8,452만 원 토지 7천만 원 건물 7억 8천 예금 6억 6천 증권 6천만 원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주로 저작권 중소기업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동성원 합법화 반대와 관련해 활동을 했어요 직책들이 그 전문성을 보여줍니다 한국음반산업협회 사회이사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정책자문위원 중기부 사업조정위원 그리고 진평년 운영위원을 역임했어요 진평년이 동성화 합법화 반대하는 기독교 단체죠 진상평화 경제인연합 모르겠다 잠깐만요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 500여 개 단체연합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그건 확실합니다 차별금지법에 가장 덜덜 떨고 있는 건 개신교예요 공약으로 솔로몬의 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주택을 반으로 가르나요? 솔로몬이잖아요 아 솔로 솔로몬은 솔로몬 솔로몬스터 그럼 솔로몬스터들을 지우가 사냥하는 거구나 그러면 진화하면 싱글몬이고 더 진화하면 인셀몬인가요? 역세권에 어떻게 조종진아가 인셀이냐 너는 정말 상상적으로 써 마법사지 아니면 결혼할 수도 있고 아 왜 커플몬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진화했는데 그런 걸 존재하지 않거든 아 일단 윤용근 후보의 발상은 커플몬으로 진화하는 거예요 역세권에 주거비 월 50만 원의 주택을 지어서 솔로 청년 남녀들이 사기해가지고 데이트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데이트를 할 수 있는 주머니 사정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건 독특한 발상이네요 그런데 공약 홍보 영상에서 진행자가 있어요 PD가 그렇다면 솔로몬의 주택은 나는 솔로 지역의 확장판인가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랬더니 윤용근 후보가 아주 경쾌하게 그렇죠!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나는 솔로가 되면 안 되지 않을까요? 이건 솔로몬 절망편이잖아요 아무도 나는 솔로처럼 되고 싶어 하지 않고 그건 모두의 배꼽대란 말이에요 이게 가장 확실한 청년 저출산 대책이라는데 확실하다고? 온 동네 주민들이 이번 16기 입주자들 뒷담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지하철역 주변에 모여가지고 진짜 나는 솔로 이펙트라면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요 역시 저건 연애 프로가 아니야 이러면서 전 국민이 그건 인류학적인 관심사를 가지고 보고 있는 건데 대신 가명으로 입주해야 될까요? 영철이 영숙 씨, 영철 씨 이렇게 근데 진짜 나도 몇 회 보니까 알겠더라고 사실상 연애하는 금쪽이에요 그럼요 아무튼 이런 이번 총선에 새로운 저출산 정책 아이디어를 접할수록 결혼을 더 하기 싫어집니다 아니 근데 그냥 청년주택이라고 하면 좋은 공약인데 그러니까요 역세권 청년주택이라면 좋은 공약인데 여기에 굳이 데이트를 두 가지 공공공급을 현 정부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는 공약이라고 보는 게 타당한 추측이고 또 하나는 지금 공급원가 상승으로 인해서 앞으로 아파트를 더 만들기 힘들어요 지금의 공실률을 보았을 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을까? 국민의힘은? 그리고 주거비 월 50만 원이면 현재 LH나 SH에서 공급하고 있는 역세권 청년주택이나 행복주택이 이 정도 가격이거든요 맞아요 사실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에요 현재 근데 LH나 이런 거 언급은 전혀 없고요 안 알아봤다 오히려 재건축, 재개발을 위한 종상향과 용적률 상향 얘기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용적률 받은 사람들이 참 이런 주택에 자기 집 내주겠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LH 안 나와서 문제가 많네요 그렇죠 소상공인 긴급지원도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없네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할 것 같지 않은 일들에 대한 공약들이 좀 보입니다 분당으로 가겠습니다 성남 분당갑입니다 이 업계를 오래 쳐다본 입장에서 모로보나 민정단계에게 유리하지만 이상하게 성적은 그만큼 안 나오는 곳이 분당갑입니다 이회창의 언론계 필드플레이어로 18대에는 이재명 지금 민주당 대표를 잡고 3선을 했던 고흥길 전 중앙일보 정치부장 정도가 성공적으로 버텼고요 다선하는 민정단계 의원이 성남 분당갑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친위계로 시작해 친륜의 탱커가 된 2번 챔피언이 고흥길 이후 처음으로 분당갑 재선에 도전합니다 도전자부터 보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59세 남자 1남 6녀 중 둘째래요 당시 딸많은 집 독자였네요 정당인 강원도 평창생 예비초 원주 중 원주고 연세대 법학과 졸업 병역은 손가락 절단에 의한 면제입니다 장남은 2017년 2급 현역병 입대 예상이었는데 세 차례나 국외 입영 연기를 했더라고요 유학 중 22년에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입니다 그리고 다시 소집 일제 연기를 했고 국외 출국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외국에 있나 봐요 늦게 간 입장에서 늦게 가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이제는 이런 거는 아예 문제조차 되지 않는 정도는 온 것 같아요 병역 문제만큼은 다 서로서로 깔끔해져 버린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고 원래 늦게 온 친구들 보면 다 초고학력자들이에요 전과는 4건입니다 88년에 공문서 2조, 절도, 국법법 등등으로 해서 민주화 관련해서 징역 2년, 집유 3년이 있고요 군대에 있을 때도 늦게 온 친구가 있었거든요 29인가에 입대한 거예요 사회에서는 할 수 없는 대화가 있잖아요 야 늙으면 어떠냐? 늙어 보십시오 하루하루가 다릅니다 난 점짜란마 나도 그 손이 들었어 이런 대화를 실제로 해요 또 그 정가가 있는데요 이거는 2004년 7월 26일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3천만 원을 받죠 그리고 2010년에 여당에 대한 표적 수사였죠 2010년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6월, 집유 1년 2012년에 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받아서 직을 잃고 그랬습니다 피선거권을 박탈당했었습니다 피선거권도 박탈당했고요 아 피선거권 발탈이네요 죄송합니다 재산은 토지가 7600 건물이 24억 5천 예금이 9억 채권이 3억 6천 채무가 15억 6천 총 22억 3900만 원에서 의회인데 이랬어요 1988년 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노무현 당시 국회의원의 보좌진으로 정치 인생을 시작하게 됐지요 그렇습니다 참여정부 국정상황실장을 지내고 그 이후 강원도 도지사와 국회사무총장까지 지냈습니다 17, 18대 태백 영월 평창 정선지역 국회의원이었고 2010년도엔 강원도지사에 당선이 됐고 20년에는 원주시갑 국회의원이었습니다 22년에 지난번이었죠 강원도지사 선거에는 낙선을 했어요 지난번에 패전 처리하러 나가기 전까지 강원도에서는 나가면 이겼습니다 그래 그 이광재가 맞죠 네 맞습니다 몰랐어요 강원의 맹주 강원도에서 천당 아래 분당으로 옮겨 출마한 연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자기가 되게 국가주의적 사고방식을 해왔던 것 같다 국가가 잘 살면 국민도 잘 살게 되겠거니 했는데 그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진보주의가 터부하는 강력한 경제발전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 그래서 그 모델 실험을 판교 일대에서 해보고 싶다는 다소 미괄식 방식의 출마의 변이고 이광재 후보의 말투가 좀 그렇습니다 옛날에 이제 태백영월 평창 정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당선되는 일도 아주 신기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이런 말 많이 했었잖아요 그 우광재 네 의원의 오른팔 자의정 그런데 우연히 그렇게 붙여놓은 게 되게 잘 통하게 된 게 안희정 지사는 지사 시절 상당히 왼쪽이었고 이광재 의원은 중심 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인물입니다 민주당에서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보면은 이렇게 인터뷰에서 세미나 참석 피하고 도망다니는 후배들 왜 데려다가 조곤조곤 설득하는 그런 선배들 있잖아요 그런 투거든요 그래서 설득 당해서 세미나를 해요 자 그럼 이제 화염병 던지자 이러면서 바로 제모를 끌고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런 말투 친절한 형들이 있어요 화염병을 각도를 높게 던져야지 낮게 던지면 큰일 났네 호물살을 생각해봐 생각을 해봐 불이 이렇게 퍼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예고가 결국엔 그런 정말 우리 과학생회장도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어깨에 힘이 좀 아파 그냥 미술라야 돼 생각나네요 그래서 그런 말투예요 이 사람 후보 출마의 변에 맞는 공약인 것 같아요 재건축 신속추진 분당 과학고 설립 판교 카이스트 부설 과학 영재고를 설립한다고 해요 뭐 지하철 38호선 그리고 GTX KTX SRT를 모두 성남역에 정차를 시키겠다라는 그런 공약이 있네요 근데 여긴 안 그래도 지금 지하철 복잡해 지하철 그러니까 신분당선도 가고 분당선도 가는데 뭘 또 8호선까지 자 그렇고요 국민의힘을 농축산이 맞지 않아서 가장 다행인 건 이 후보 재산을 읽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 62세 남자 국회의원 그냥 나는 사람이 어떻게 돈이 이렇게 많을 수가 있을까 나는 정말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거의 주식입니다 부산 출생 서울대 의대 의박 해군 대위 전역 군의관이었죠 재산 1,401억 3,548만 원 알렙 주식만 1,281억입니다 천 원단이 절삭 제가 이 알렙 주식을 보고 더 다룰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서요 안 썼거든요 그렇죠 나머지는 다 짜잘합니다 짜잘이 보통 사람의 재산이긴 해요 22년 보궐선거보다 근데 500원이나 줄었어요 500억이 줄었어요 보통은 이 사람이 납부하는 세금이 다른 사람의 전재산인데 근데 500억이 줄였어도 1,400억입니다 대선 출마 또 끝까지 안 했잖아요 500억이 어디로 갔지? 그러게요 모르긴 몰라도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서울에 가면 이 사람의 재산을 뛰어넘는 이번 후보 넘버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서울이 아닙니다 부천 아 그래요? 네 아 잠시 후에 만나보시겠고요 네 주식 맡긴 거 아닌가요? 왜 그 뭐 이렇게 한다고 했었던 거 같은데 백지신탁이요 백지신탁이 아니라 주식을 다 환원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2013년 고 노회찬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치러진 노원구병 재보궐에서 무소속으로 처음 당선이 됐었어요 이후 초록 국민의당을 창당하고 2016년 노원병의 재선 2017년 19대 대선에서 국민의당 후보로 나갔지만 낙선 2018년 서울시장 당선 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사퇴 22년 대선 후보 또 사퇴 당도 다 빠그러지고 이제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아주 짧게 외웠겠어요 그렇습니다 21세기에 대선 두 번 나간 사람은 보통 당선되는데 이 사람은 아니죠 22년 지선에서 김은혜 의원의 경기도지사 출마로 인해서 현 지역구 보궐선거에 나왔고 당선이 됐습니다 여덟 번째 선거이지만 국회의원으로서는 2선이에요 이것도 1 더하기 0.5 더하기 0.5죠 재선 같은 3선 합당 이후로 0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국회의사 면허 소지 의원이 별로 없는데 21대 국회에 의대 직원 이슈에 대해서 되게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 전문성에 대해서는 되게 필사적으로 발을 빼죠 항상 왜지?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정치활동은 1과 2분의 1 노래 같네 우리가 모두가 아는 노래를 부를 수 없을까요? 꽤 어려운 과제가 되었는데 놀랍게도 뭔지 알았어요 나 전혀 기억 안 나서 이거 리메이크가 있지 않나? 멀리서 널 보았을 때 그만하자고 그렇다고 의정활동을 성실히 하진 않았어요 의정활동 보죠 존재감은 없어졌지만 출석률 본회의 82.72% 외통이 77.78% 왜 이렇게 칭찬하고 싶죠? 근데 생각보다 많이 나왔네 나갔다 이제 진짜예요 대표 발휘법안 13개 이거 하긴 했네 대한반영 패기 3건 끝입니다 거물정치 특 입법 내용 없음 아니 당대표급이긴 하죠 근데 당대표는 아니잖아 그리고 당의 역학구조를 봤을 때 당대표급이 아니죠 의외로 대선 후보 다 끝나고 했던 건데 거의 중복발이고요 큼직한 이슈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이태원 참사 관련된 것이라든가 아직 심사 중이 난 중에서 산업기술 유출방지법 개정안이 있어서 그나마 이걸 가져왔어요 산업기술 침해 행위로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와 침해 신고기관 실태조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나마 내용이 있는 축에 속했어요 아시겠죠? 진짜 설명도 이게 끝이었어요 13개니까 다 봤겠죠 대권주자라고 해서 공약 스케일이 더 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과 내용이 다 비슷하고요 그중에 재건축을 제일 열심히 띄우고 있어요 노후 신도시 재생지원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여러 의원 중에 하나이기도 해서요 분당이니까요 이름을 또 얹어준 거고 판교가 이 지역의 아이덴티티인 만큼 스마트, 실리콘밸리, AI 어쩌고저쩌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안철수에게 기대할 수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의 이광재 후보랑 공약 차이가 없어요 안철수 후보는 공약의 단일화라고 쓰는 게 공약 사퇴? 지금은 대선주자가 아닌 옛 대선주자 두 사람이 맞붙고 있는데 평론가들의 평 중에서 방송에 얘기하지 않는 안철수 의원에 대한 제일 인상적인 평가는 그거였어요 이제야 본인의 그릇에 맞는 옷을 입은 것 같다 지역구 국회의원 정도 하면 되지 않냐 소득 높은 곳에 그런데 그러면 좀 더 열심히 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분당을 러가겠습니다 정확히 알아낸 자료를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만 제 세대의 사람들에게는 경기도에서 제일 잘 사는 동네 구미동, 분당동, 정자동입니다 이명박 정부 노동탄압의 얼굴 중에 하나인 임태희 전 노동부 장관 슬래시 현 경기도 교육감이 이 지역 최다선 의원입니다 영원히 서울 강남 서초와 똑같을 것 같았던 이 지역을 처음 뒤흔든 사람은 사마귀를 대나무처럼 뜯어먹던 시절 대모험맨 손학규 손학규 바오 당권 경쟁 유력주자 험지차 줄로 인해 끌려가다시피 분당으로 간 손학규가 재보선에서 박철원계 대표주자로 본인과 마찬가지의 이유로 대구 서구에서 분당으로 끌려 나온 5선의 강재섭에게 역전승을 거두면서 민주당도 해볼 만한 곳이라는 인상을 지역구민에게 심어줍니다 그리고 20대부터 매번 출구조사를 뒤집는 재선의원이 탄생합니다 그는 김병욱 58세 남자 국회의원이고요 파란 똥글뱅이 빨간 똥글뱅이 김병욱 둘 다 있어요 경남 산청생 배정고 한양대 법학과 졸업 전과는 14년 5월 29일에 공무집행방해 상해로 벌금 300만원이 있네요 이게 술집에서 술값 내지 않고 가려다가 종업원과 시비가 붙었는데 출동한 경찰에 멱살을 잡고 흔들었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 그리고 파출소에서도 깽판을 좀 부렸다고 하네요 내가 누구냐면 말이야 근데 그거랑 전혀 상관없이 본인 두개골 결선으로 인한 전시 근로역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선천적으로 이런 사람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렇답니다 장남은 육군 차남은 공군으로 병장 만기 재산은 71억 5천만원 근데 상대방 후보가 너무 많아서 괜히 적어 보이네요 건물이 11억 8천 17년식 K7이 있고요 예금이 49억 9천만원 증권이 4억 8천 채권이 3억 7천이니까 현금이 되게 많아요 예금 왕이에요 근데 지난번 출마 때는 45억 정도밖에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늘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저는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보기 드문 손학규계 정치인이에요 살아남은 제가 보게 맞아요 손학규계 정치인으로 입성을 해서 19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꾸준히 이 지역에만 출마를 했습니다 19대에는 43.12%로 낙선을 해서 좀 아쉽죠 20대는 39.85%로 당선을 했습니다 신승이었고요 21대는 47.94%로 재선에 성공을 했지요 출석률 좀 볼게요 또 본회의 97.01% 국토교통이 100% 예결이 90% 대표발의법안은 총 101개가 있고 대한반영폐기는 30개 수정반영폐기는 5개 수정가결 4개 원안가결 1건이 있네요 FM입니다 원안가결된 법 하나만 볼게요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 개정인데 내용 자체는 복잡한데 부동산투자회사 관련 규제를 좀 풀어주고 활성화자라는 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어디지? 아 분당이구나 그래서 이번 대센에서 제가 배운 거죠 부동산 관련해서 입법청원을 위해서 음향으로 여야에 다 뛰어다니는 부동산업 관계자들이 많이 보인다는 게 특징이에요 많이 성공했고요 울산 가면 진보장연실도 드라드락드라락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약은 이광재 후보와 지금 공약 연합을 했거든요 재건축 선도지구 공약이 있고요 돈에는 색깔이 없거든요 보통 상임위에서 활동한 것들 제일 자신 있는 것들 먼저 다 바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보수적인 입법노동자입니다 자 우리의 탱커 만나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53세 여자 정당인 서울 출생 선화예중 정신여고 이화여대 신방과 졸 정가 없고요 재산 263억 8,027만 원 에이 옆동네에 비해 거지 왜 여기만 옆동네에 비교해요 같은 후보끼리 비교 안하고 같은 후보끼리 비교 안하고 같은 후보끼리 비교 안하고 동정표를 얻으려고 263억밖에 안 돼? 사람이랑 좀 열심히 살지 밥이나 사 먹고 다니나? 6분의 1밖에 안 되잖아 내가 떡볶이 한 번 사줌세 대치동에 있는 이거는 얼마예요? 100억인가? 아니지? 163억이에요 163억이네? 여기에 대치동에 다봉빌딩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 대지에 은행도 들어가 있고 이것저것 많습니다 이외에도 건물 36억 예금 62억 증권 18억 채무 19억 그리고 배우자의 반얀트리 스파 회원권이 1억 9천이 나더라고요 아 선능역 테헤란로 바로 앞에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거네요 네 다봉빌딩 그럼 100억 하죠 언론인 출신이죠 MBC MBN에서 기자 앵커로 일을 하다가 이명박 정부 대변인으로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MBN으로만 기억하시는데 MBC에서 시작했습니다 21대 총선이 첫 출마였고요 성담시 군당구 갑 현 지역구에 출마해서 당선이 됐었지만 22년 경기도지사에 출마하면서 사퇴를 했고 아까 소개한 안철수 후보와 약간 카드 바꿔잡기 같은 느낌으로 뭔가를 바꿔 꼈어요 외국인 유권자 투표권을 가지고 혐중몰이에 열심히였어요 그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하지만 낙선했습니다 이후 대통령실 홍보수석 비서관으로 저는 너무 재밌었던 게 저는 그때 지선 때 방송 끝나고 휴가가 있었잖아요 외국에서 들었단 말이에요 오후에 해 떨어지는데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는데 경기도가 역전됐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제가 출국할 때 생각했던 거였거든요 박빙이면 외국인 표로 진 거예요 김은혜 의원은 그럴 수도 있네 지선이었잖아요 지겠다는 전략을 폈던 거죠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은 전략이었다 생각납니다 주력 분야는 역시 재건축 국회에 있을 때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최초 발의를 했어서 더욱 1기 신도시 재건축 이런 얘기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약으로 재건축 1 플러스 1 분양 중과세 폐지를 걸었는데요 이게 대형면적 아파트를 보유한 재건축 조합원이 중소형 아파트 두 채를 받게 해주는 방식이에요 이게 소형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고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1 플러스 1 분양을 받으면 다주택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 폭탄을 맞아가지고 정책 취지를 못 살린다 이런 얘기가 재건축 조합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억 달쯤 개발 수익 얻으면 1년에 한 500만 원 더 낸다는 건데 이게 쟁점이잖아요 이 동네에서는 그렇습니다 모두가 재건축 계기를 빡세게 하는 동네 3년 먹으면 출마를 한다고? 그런 얘긴가 봐요 이런 폭탄 맞고 싶다 세금 폭탄 짐 많아가지고 아무튼 이거를 중고세를 폐지해준대요 왜 근데 내 인생은 그냥 폭탄만 맞을까 찐뽕탄이지 원고폭탄 맞고 있잖아요 청년주택 공약으로는 특별공급 소득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를 해서 재산 기준으로 개편한다는 내용이 있네요 소득 기준을 개편해서 재산 기준으로 개편한다? 특별공급 소득 기준 소득이 아니고 재산을 기준으로 한다 소득이 높아도 들어갈 수 있다 다만 재산이 많으면 못 들어간다 그런 내용입니다 본인한테 불리하네요 청백리다 하지만 지금 말한 해석에서 앞부분이 중요하죠 소득이 높아도 들어갈 수 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흔하지 않은 강남 거물주 후보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수원과 성남을 털면 경기도 6분의 1을 한 겁니다 우리 서울 포함해서요 10분의 1 아 11분의 1 데밋 숫자를 생각하면 안 돼요 원래 쉬었다 돌아오겠습니다 의정부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XSFM입니다 이제는 챙겨 먹자 로아셀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제조원 우리 바이오 유통판매원 로아셀 바이오팜 글로벌 판매량 넘버원 노트북 브랜드 레노버에서 게이밍 노트북을 제작한다면 프로게이머를 위해 최적화된 리전 Y 시리즈를 XS몰에서 확인하세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22대 국회연선거 데이터센트럴 경기도 시간입니다 경기 서부에서는 선수가 바뀝니다 데모 에디터와 파워 덕질인입니다 경기 서부라고 거창하게 말했지만 다 끄집어내봐야 9석밖에 안됩니다 일단 의정부 갑과 을부터 보시겠습니다 의정부 갑 동교동계 막내이자 친노의 중진이며 반문 반명의 대표 원로 이한희 배우가 많이 먹고 거울 보면 외삼촌 생각난다고 할 때 바로 그 외삼촌 의정부와 의정부 갑에서 육선을 한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지난 총선 자기 지역구의 장남 문석균 숙문당 대표를 사실상 사천하려 들었고 이럴 때 성깔 나오는 이해찬 선대위원장은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32살의 소방청 홍보모델 오영환 소방교를 전략 공천해버립니다 이에 반발하여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했던 당직자 400여 명을 세트로 데리고 탈당했던 문석균 후보는 고작 8.5% 받고 낙선 의정부는 유력자 같은 거 안 통하는 지역구임을 확인합니다 현 챔피언 오영환 의원은 일찌감치 불출마를 선언한 뒤 정치적 보스에게 줄 수 있는 당분간 마지막 선물 배지수를 채워주러 새로운 미래로 몇 주 전에 입당했습니다 개혁신당 후보를 제외하면 모두 의정부에서 처음 출마하고 여당은 당선 경험이 있는 후보가 나왔습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영입인제 1호네요 박지혜 45세 여자 변호사 연천생 과학고 서울대 학사는 공대 석사는 환경 박사는 법학으로 받았습니다 특이하죠 경력에 현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제 1호를 적었습니다 재산은 22억 천호동에 사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천호동에 한 60평쯤 되는 집이 있습니다 니로 EV와 X3 정가 없고 첫 출마입니다 한 대인데? 뭘 해? 니로 EV 한 대? X3가 있다고 X3가 있다고 밑에 두 대 형이 이게 차인 줄 몰랐던 거지 니로 곱하기 3대 있는 거 아니야? BMW라는 차가 있어요 형 혹은 되게 큰 니로가 있는 거야 3배짜리 정가 없고 첫 출마입니다 환경경영 및 정책으로 스웨덴에 유학을 간 북극여우 유닛이었다가 북극여우계 한국으로 돌아와서 SK의 사회의 책임 경영 쪽 파트에서 일화하면서 북극여우님과 수입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불현듯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 법학박사를 따고 환경 분야 변호사로 활동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김용옥계라고 부르죠 심심하면 박사 따는 삼척 석탄발전소 취소 행정소송 변호사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의정부에서 무려 문희상의 아들 문석균과의 경선을 뚫고 올라옵니다 그렇죠 이 문희상 가문이 지역의 파워가 엄청난 상대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지난번 총선, 이번 총선 쪽도 못 쓰고 깨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역의 파워가 악명인가? 어쨌든 이겼습니다 지난번 총선이 아무래도 결정적으로 민심을 잃는 계기가 됐고요 형 입시 컨설팅이 뭘까요? 공공형 입시 컨설팅 한 줄 위에서부터 읽어 공약은 정신차려 형 되는 거 그렇지 내가 한 줄을 뛰어넘었구나 이 자식 형의 입시를 컨설팅하는 줄 알고 공약은 신선한 걸 기대했는데 의외로 낯익은 키워드들입니다 용복합, 국제학교 등이고요 공공형 입시 컨설팅, 인터넷 강의 수강료 지원도 있습니다 공공형 입시 컨설팅도 우리가 공교육이라고 불기화하지 않았나요? 학교에서 진로 담당 선생님께서 학교에서 단순 선생님이 부르잖아요 그걸 보통 공공형 입시 컨설팅이라고 하죠 고3이 되면 자소서를 봐주죠 보통 그런 게 말입니다. 관련한 전문가 선생님을 한 명씩 더 배치한다는 걸까요? 그럴 것 같네요 그리고 1호선 철도 도심구간 지하화도 있는데 이건 1호선 구간에 거의 다 있는 공약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안양 살았었잖아요 확실히 도시가 뚝 잘려있어서 굉장히 불편해요 오래 살면 불편하죠 처음 볼 때는 그냥 와 재밌다 멋있다 광장 이러고 있는데 평촌에 가본 적이 없어요 1호선 지하화 공약도 왠지 10년째 보는 것 같습니다 독특하게 남편이 같이 선거운동을 하거든요 남편은 파란색 잠바에 남편이라고 쓰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에서 빨간색 자켓 입고 요새 유행이 돼요? 그런가 봐요 심상정 남편 때도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권속들이 한참 전부터 먼저 명함도 돌리고 자켓도 입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활용해서 이제는 선관위에서도 그렇게 하는 걸 오히려 표준으로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예 포지션을 써라 남편, 아내, 딸, 아들 이런 식으로 그런 것 같더라고요 민주당의 1호 영입인제는 지역구로 나왔고요 국민의힘 어디 딴 데 싸우시다가 여기 오셔서 또 싸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희경 48세 여자 서울 출생 의정부 성장 금오초 경민중 의정부여고 이화여대 행정학 학사 과거 자유경제원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자유경제원 20대 비례 21대 인천 동미추홀갑 낙선 4년 전 재산 3억 2천 현지 재산 4억 8천 늘었어요 마포의 500만 원 임차는 뭘까요? 여기다 여기도 많이 올라서 여기를 조금 노려봤던 것 같아요 마포갑을 아들은 주식 중입니다 지진한 국회 성적 교육이 95.24% 여가위 86.36% 본회의 93.59% 출석원 중간 매번 성가비왕 특유의 휴지가 있잖아요 매번 속으면서도 매번 기대한다 사실 0.5초를 말 안하고 있으면 다음번에 중요한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매번 속으면서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몰라요 상준이가 다 잘랐거든요 여기 앉은 사람들만 속 터지고 있어요 그러나 당시 방송에서 농축산인이 골라온 법 개정 성적은 통일주체국민회의법 등의 유신정권 시절도 어미데이터를 삭제하는 발의와 단어 고치기의 법이었습니다 별로 일 안 했어요? 초선이 그랬어요? CRC 캠프 레드 클라우드 부지 활용 문제 디자인 국가산단을 만들자고 하는 부분은 박지혜 후보와 유사하지만요 연계해서 디자인 학교까지 유치한다는 구상이 더해집니다 디자인 학교 떡 때문에 생기는 의정부의 동서 단절 문제 있으니까 또 뭐 지화화하자고 하죠 디자인 학교 오세훈계인가요? 아 의정부에 미술 도서관이 되게 큰 게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런 쪽을 계속 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인 국가산단을 만들고 그걸 연계해서 하는 것들이 많다? 파슨스 스쿨 이런 데를 데리고 오겠다는 건가? 땅으로 뭘 하고 싶으면 참 기회가 많은 곳입니다 의정부는 그 외에 SRT 노선 연장에서 의정부까지 이런 공약은 박지혁 후보가 거의 동일합니다 희경이들끼리 장남이 카니발 콥 두 주를 갖고 있는데 카니발 콥스의 앨범을 적은 줄 알았네요 그거는 너무 옛날 밴드다 아니 카니발 콥스의 앨범을 재산해 줬는데 아니 근데 카니발 콥 이주라고 써있어요 영어로 근데 만약에 카니발 콥스 앨범 초판 LP다 이런 식이면 가격대가 꽤 나가겠죠 알고 보면 평상시에 카니발 콥스 음악을 틀고 있는 카니발일 것입니다 됐나요? 그 부틀렉트만 입고 다니면서 그렇죠 개혁신당 있지 않나요? 그럼요 개혁신당 후보로 보시겠습니다 개혁신당 천강정 발디단 56세 남자 천강정 한번 해주지 그거 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어 아무도 몰랐어 발디단 하지마 56세 남자 경북 안동생 속에서 놀라운 재산을 보면 아들은 안양 혹은 서귀포 살고 딸은 관악 삽니다 98년에 5개 광고물로 밝은 100 이거 뭐 치과 광고 같은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선거법일 테니까 이건 치과를 사이키를 크게 돌린 겁니다 이빨이 막 그냥 번쩍번쩍번쩍번쩍 아니면 우리가 저 오사카에서 보는 거 뭐지? 대개가 움직이고 있는 치과인데 아 이빨이 막 딱딱딱 아니면 막 치과 광고에 레드맨이 그릴즈 끼고 이빨이 딱딱딱 그렇겠네요 안철수가 영입해서 바른미래당으로 들어가 긴 길을 돌아 국민의힘이 되어 최고위원까지 했어요 다시 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8년째 쳐다보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유력하니까 가긴 가는데 당초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나봐요 민주당은 싫은데 국민의당 바른미래당이 훨씬 몸에 맞았던 사람 같아요 확실히 니치마켓이 있긴 있나봐요 뭐랄까 이게 초록국민의당 이후부터 느끼는 건 초록국민의당 위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른정당과 세부수당을 거쳐서 국민의힘을 좀 등한시하고 이런 사람들은 뭐랄까 고정적인 양비론층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사람이 경기에 맞네요 모로가나 정치적으로 양비론이 내 스탠스에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바른미래당 시절인 지진한지선에 의정부 시장의 첫 도전에서 실패하고 두 번째 출마입니다 6년 전 당시에는 경전철 철거를 주장했어요 왜? 의정부의 경전철이 골치니까 그냥 철거해버리자 시의원 출마자 동지들에게도 반발을 샀습니다 해당 행위다 그건 좀 그렇죠 이게 지금 와서 10년 선거방송을 보고 느낀 건데 처음에 애물단 지어도 그걸 위주로 그 인프라를 위주로 도시가 생겨요 아주 망하는 거 아니면 적어도 김해와 의정부나 서울의 신뢰님 같은 경우에는 그렇더라고요 처음에 쓰레기 같은 성적을 거두다가 어떻게든 쓰입디다 국민의힘 최고위원 때는 내각제 논의 시작이 공약이었습니다 이번 공약을 찾아보려고 노력했거든요 실패했어요 청취자 여러분들은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서 옛날 공약 가져왔습니다 아 그래요? 달디달고 달디단 후보 보셨고요 의정부을 의정부 갑이 문희상의 땅이면 중랑천 너머 의정부 을은 문희상 필생의 라이벌 홍문종의 지역구입니다 민자당에서 정권 따라 민주당으로 문희상에게 경선에서 패하자 다시 한나라당으로 탄핵의 강을 건너간 자유한국당을 버리고 대한외국당까지 흘러간 사학부자 홍문종의 빈자리를 채운 민주당 김민철 의원이 컷오프되면서 민주당은 경선을 치렀고 여당은 지난번 후보가 단수 공천되었으며 지역에 오랫동안 공을 들인 22년 진보당 대선 후보 김재현 전 의원은 민주당 후보와 여론조사를 치르고 이번 판 드랍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아 너 언제 와?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이재강 61세 남자 의정부 평화연구소장 평화연구소 의성생 남부민초 부산체육중 동아고 부대정치학 박사 수료 런던 정치경제대학교에서도 정치박사를 수료했는데 이때 재영 언론인 이력도 있고요 재영 한인 회장 이력도 있습니다 재영 한인 회장? 네 잘 나갔나 보네 이재명 도지사 시절 경기도 평화부지사였습니다 그래서 평화연구소를 재산은 이역 특이하게 재산을 보면 집이 부산이야 싶어요 아내는 연산동에 있고 남편만 의정부에 내려와 있어요 네 정가 없습니다 해병대 중의 전역 정훈장교였습니다 아하 헬마우스 아 그러네요 네 2012년 민주통합당 시절부터 부산에서만 국회의원 3번을 낙선한 부산 민주당형 후보였습니다 그러네 아 그래요 저도 저도 도전한다 네 기억납니다 해볼만 해 원래 연산동 사는 거네요 그렇죠 이재명 도지사 시절에 경기도창에서 일한 이력 때문인지 네 번째 도전은 의정부에서 합니다 야 부산 민주당 후보가 여기로 왔습니다 왔습니다 진보당 김재원 후보와의 단일화에서 이겼고요 페이스북에 희한한 릴스가 있는데 젊었을 적 정복을 입은 사진을 올려놓고 옛날에는 이랬는데 점점점 존잘 점점점 이라는 자막이 나와요 네 그런데 갑자기 늙은 요즘 사진으로 바뀌어요 보통 반대 아니에요 그러더니 아 점점점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이게 뭐야 축구 배고파요도 아니고 그렇죠 이건 지금 늙고 힘들어요잖아요 축구 배고파요 형 마케팅 그러면서 밑에 후원 계좌가 올라와요 어떻게 해 늙고 힘들어요 이런 이상한 릴스가 있습니다 공약 여기도 치아네요 세계 국왕 복원의 날을 맞아서 공약을 냈어요 전학년 국왕검진 의무화 초등생부터 치과 주치의 사업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거의 비슷하게 그걸 확대한대요 고등학교까지 해가지고 생애 주기에 따른 치과보호를 한대요 예전에 우리는 학교에서 했었잖아요 치과보건소에서 나와서 그런데 이제는 그냥 동네 치과로 가가지고 해서 그거를 갖다 내면 돼요 학교에 그리고 노인 주치의 제도도 도입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사통바탈 팔탈 온무파탈도 아니고 사통바탈 팜무파탈 사통팔달 이건 오타구나 팔탈은 우리 집 근처의 지역이야 사통팔달 의정부 같은 지역 공약도 있고요 윤석열 정부 건강보안 보장성 약화를 정상화시키겠답니다 손주돌봄 선생님 제도 이거는 뭐냐면 정부에 아이돌봄이 제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자기 친인척을 돌보는 걸로는 연계가 안 돼요 그러면 부정수급이 돼요 그런데 이거를 친인척을 돌봐도 아이돌봄이로 등록할 수 있도록 이거를 연계를 하겠다 이걸 조부모에게 따로 수당을 주는 방식으로도 있는데 인경학도 있는데 이거는 다른 방식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조부모에게 따로 아이돌봄이 수당을 주도록 하겠다는 거죠 정부에서 한국 패턴에는 나쁘지 않죠 잘만 쓰인다 그렇습니다 이거를 풀겠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요양보호사는 이게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통 자녀들이 많이 따서 가정에서 요양보요를 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아이돌봄이 제도에도 적용을 하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22대 국회가 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60, 70대 인력에게 공공성이 있는 업무를 무엇을 주느냐 그렇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실 이거 금지하는 것만 풀어주면 따로 어떤 제도를 만들지 않아도 현지에 있는 제도 안에서 가능한 거잖아요 이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겠네요 상관없는 얘기인데 공무원과 대부분의 직장에 정년 한 1, 2년씩만 늘려줬으면 좋겠어요 상관없는 얘기네요 저라도 61살에 2억이면 좀 도와달라고 하겠네요 국민의힘 후보 국민의힘 이형섭 44세 남자 변호사 의정부 출생 의정부 서초 의정부 중 의정부고 성균관대 법학과 졸업 광운대 법학 석사 육군 소령 전역 소령까지 했네요 법무관 복무였습니다 이형섭 법률사무소 대표 동네 변호사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국민의힘을 모두 지킨 사람입니다 지난 총선에서도 여기 출마했습니다 당시 농축산인의 평은 무난한 의정부맨 호수공원 갖고 있는 지역들이 불어온지 나경동에 호수를 파서 호수공원을 만들겠답니다 호수파? 인공호수를요? 8호선을 의정부까지 연장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의정부의 가장 큰 현안은 떠난 미군부대 부지들이죠 캠프 스탠리 부지에는 국제고를 데려오고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자는데요 의정부시는 그린벨트에다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다가 규제가 중첩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에 의해서 최다 자유로운 구역을 만들어서 외국기업을 끌고 오자 캠프 카일 부지에는 바이오 대기업과 관련 대학을 끌고 오자 이것저것 납치해오는 공약들입니다 말 좀 봐요 별게 없습니다 지금 있는 대학도 망해가지고 난리인데 뭘 또 만든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취직이 될 수 있는 대기업과 같이 산학연계죠 네 64살이 출마하나 44살이 출마하나 어차피 호수를 들어야 되는 유권자랑 똑같기 때문에 비슷한 얘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청년 정치인들 자꾸 한번 봐보세요 나이를 계속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뭐 다른 게 있나 안양으로 훅하고 넘어갑니다 경기도에서는 동으로 갔다 서로 갔다 나무로 갔다 북으로 갔다 하죠 안양으로 가겠습니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1992년 경기 안양갑 젊은 초선 이인재 국회의원이 통일민주당에서 3당 합당으로 민자당 소속이 될 때만 해도 사람들은 아 그냥 YS를 따라갔구나 저건 당적 변경이라고 볼 수 없어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순간이 불사주 이인재의 기념비적인 첫 번째 당적 변경이라는 것 전설의 시작 이인재의 첫 지역구였던 만안구의 최고 스타는 중진으로서 일찍이 이재명에 투자했지만 21대 총선 조용한 친명계 학살로 사라져간 만안구 5선 이종걸 그의 탈락에 당의 의지가 없지는 않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경선 패배였고 경선에서 5선 의원을 이겼던 현 챔피언이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이종걸 의원은 5선 의원이 즐겨찾는 관광지 슬래시 지역구 종로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내일 서울시간에서 확인하세요 챔피언 더불어민주당 강두꾸 빠바밤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옛날 어른들은 이 이름을 그렇게 알고 있어요 60세 남자 축하합니다 국회의원이고요 경남 김해 출생 만안초 신성중 신성고 중태에서 고졸 검정고시입니다 성균관대 한국혈학과 연세대 대학원 행정학 석사 본인 육군 일병 소집 해제 장남 육군 병장 만기 재산은 12억 9천만 원이에요 건물이 5억 4천 예금이 7억 8천 오 현금왕 자녀들의 대출이 1억 원씩 있네요 경기도 의회 의원과 이종걸 의원실 보좌관을 지냈습니다 안양시 제2선거구에서 도의회 의원 도전만 5번을 해요 근데 그때가 뭐냐면 1998년 5대에 당선을 하고 67대는 낙선 89대에는 당선했지요 그리고 2020년에 안양시 만안구에 국회의원으로 출마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추석률을 먼저 볼게요 교육위에는 98.99% 이런 정도면 갑자기 배가 아파서 이렇게 간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인구위기 특위의 100% 본회의는 98.80% 한 번 빠졌나 보네요 둘 다 한 번씩 빠졌네요 사람이 배도 아플 수 있고 감기도 걸릴 수 있죠 근데 배 아파도 그냥 앉아있었던 수준이죠 맹장 터지고 대표 발의 법안도 많아요 108개 대한바정팩이 24건 수정가결 1건 있습니다 지방교육 자체에 관한 법률을 볼게요 이게 뭐냐면 인구가 800만 명 이상이고 학생이 170만 명 이상인 시 도에는 부교육감을 2명을 둘 수 있도록 했었는데 학생이 점점 줄잖아요 그래서 이 기준을 좀 조정하자라는 그런 법입니다 근데 이런 법은 이제 자동요율을 적용해 두는 게 나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요 그런 기준을 계속해서 세부를 마련해 두는 게 800만이라는 선이라는 건 사실 알고 보면 무의미하잖아요 결국 경기도랑 서울만을 위하는 거잖아요 저선도 뭐 금방 무너지겠죠 교육이 활동해서 필요한 발언 법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학교 급식 조리 종사자들의 폐한 문제도 제기를 했었고요 지금은 레미콘 운송 노동자 안양 지역 지부가 굉장히 맹렬하게 뛰고 다니더라고요 여야 진보당 가릴 것 없이 가서 정책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 기자회견이 바로 자기 선거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고 보니까 올해 참사 10주기인데요 이상하게 선거운동 과정에서 관련 발언들이 많지는 않네요 그러네요 심지어 4월인데 1인 여성 소상공인 유급 출산 휴가 및 임대료 일부 지원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현실화 노인 기초연금 대상 확대 추진 소아과 야간진료 지원책 마련 교사대 아동 비율 감축 플라스틱 제로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지원 강화 전통시장 현대화 냉난방 시설 확충 등 고양이 공약이 되게 지역스러운데 고양이 공약 그런데 중앙스럽고 또 꼼꼼해요 그래서 적용되면 삶의 질이 나아지겠구나 하는 그런 공약들이 많아서 한번 길게 읊어봤습니다 네 FM 입법 노동자입니다 도전자 국민의힘 국민의힘 최도은익 53세 남자 변호사 강릉 출생이고요 돈이 많긴 해요 강릉고 이익을 많이 모았습니다 별명이 나르는 돈가스였대요 아이고 그건 너무 좋은데요 날개 익자 써가지고 돼지 날개 강릉고 연세대법대 4043회 연수원 33기 본인 육군병장 만기 장남 해군병장 만기 정가 없고요 재산 31억 1267만원 토지 7천 건물 20억인데 다 안양에 있더라고요 그러네요 예금 10억 증권 3천만 채무 2억입니다 안양에서 25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을 하면서 지역활동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동네 인싸 이미지 동네 인싸 유닛 여기 학교 체육 동호회 여기저기 무슨 동네 너무 많은 협회들의 위원 자문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선관위 사진도 금방이라고 나에게 소주 한잔 해야지라고 말을 걸어올 것 같은 어르신 모습이에요 되게 잘 웃는 사람이에요 이게 뭔가 사진에 눕기를 닦거든요 지금 지원 근처가 아니라 시내 한복판 이런 데에 변호사 사무실 차린 사람들 처음부터 한 10년 내로 출마 한 번 해야지라고 작정하고 지역 키우는 사람들이죠 네 슬로건도 가슴 따뜻한 동네 변호사 최동위기예요 현재는 지역의 중소로펌인 법무법인 나라의 대표 변호사인데요 여기가 기업 변호를 주로 하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무료 변화 활동도 많이 했더라고요 특히 소방관 권익과 관련된 소송을 여러 번 맡았고 구조 활동 중에 재물을 파기했다거나 그래서 걸리는 소송들 있잖아요 혹은 제대로 소방관이 보상을 못 받은 문제라든가 그런 거는 진짜 국가에서 법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사망사건부터 해가지고 관련해서 소송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소방공무원 처우 관련 공약도 되게 상세하게 냈습니다 위험 근무수당 인상 소방공무원 전용 단체 보험과 간병료 확대 이런 게 있네요 이외의 공약은 그냥 중앙당 공약이랑 많이들 하는 지역 공약들이고요 지난 21일에 강득구 후보가 공무원을 선거에 이용을 했다고 지금 정치적 위법 위반으로 고발을 해놨어요 그래서 사진 사퇴하라고 열심히 공격하고 있습니다 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서로 선택이라는 책을 냈어요 되게 진지해 보이거든요 표지도 흑백이고 근데 부제가 초이스 초이스예요 최스 초이스 네 초이스 초이스니까 부제 하나로 장르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드물게 유튜브를 되게 잘하는 후보입니다 선대위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길에서 명함 나눠주고 이런 거를 요즘 브이로그 형식으로 찍었어요 근데 되게 요즘 유튜브 문법에 잘 맞고 Q&A도 자연스럽거든요 얼마나 자연스럽냐면 선거운동을 끝내고 서프라이즈를 하면서 내가 집에 치킨도 사간다고 하면서 치킨을 샀어요 집에 같이 갔어요 촬영하는 사람이 근데 집이 텅 비었고 자식들한테 언제 오냐고 전화를 했는데 자서를 다 안 받아요 그래서 그 치킨을 촬영자랑 같이 보냈어요 재밌다 되게 지루하지 않게 봤어요 유튜브 잘 찍는 건 좋은데 제가 이런 걸로 분량을 채웠다는 거는 공약 홍보나 언론 인터뷰가 적었다는 뜻이겠죠 좀 더 신경 써주면 좋겠습니다 네 내용 부족한 동네 인사 보았습니다 동안구로 가겠습니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가 평민당부터 더불어민주당까지 동안구에서 6선을 한 헌정사 최다선 미혼남 이석현 전 국회의장은 민선 인생 36년 만에 안양을 떠났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만나시겠고요 21대 총선을 앞두고 이석현 국회의장과 권미혁 의원까지 7개의 배지를 상대로 경선에서 이긴 신인이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여당은 무려 김한길계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53세 남자 지역구 이름에 부담이 있는지 유독 사진을 갈아났자고 얼굴을 정말 뻑약해 해놨어요 국회의원 전남 해남 출생 해남 동초 해남 중 서강구 서울대 정치학과 졸 병역은 상병 소집 해제 1990년 7월 26일 집시 화염병 징역 6월 1년이 있네요 본인 육군 상병 소집 해제 제가 말했죠 차남은 현재 일병으로 그냥 신기하더라고요 이 신속 대응사단이 뭐예요? 신속하게 뭔가 대응을 하는 거겠죠? 거기서 엑셀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신속하게 재산은 6억 6천 건물은 18억 2천이고 예금이 1,600만 원 채무가 12억 2천이 있습니다 공습 강화 부대네요 제2사단의 후신인가 보네요 관양동에서 하네요 2002년 44회 사법시험에 합격을 한 뒤에 변호사로 활동을 했고요 2019년부터는 민주당 당직자로 산 변호사 당직자 유닛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55.33%로 당선이 되었어요 출석률을 한번 보면 정무위에는 89.26 본회의는 97.60%입니다 56개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요 대한반영팩이 6건 수정가결 2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새마을금고법이라는 게 수정가결된 법안인데요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에 금리인하를 받을 수 있다라고 연락을 받아야 되는데 생마을금고는 그런 걸 잘 안 했나 봐요 이거는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문자로 오더라고요 물론 하진 않지만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걸 적극적으로 안 알리면 과태료 때리겠다는 거죠 중요해요 그냥 이거를 해라가 아니라 새마을금고의 고객들의 면면을 보면요 지금 재래시장 그러니까 전통시장에도 새마을금고 이동하는 상인들이 있거든요 직접 이동 서비스가 와요 왜? 은행 갈 수가 없으니까 잔돈도 바꿔주고 입금도 받고 이러는데 은행 가기 바쁜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고령자들이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요거 요거 괜찮나 싶었나 봐요 그래서 신용협동조합법이 있어요 신용협동조합을 이용할 때도 또 안 하면 뭐 또 복사할 데 없나? 이래가지고 원소스몰티우즈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손실보상특별법 등을 대표 발의했었어요 공약을 볼게요 서울대 안양 지통선 개설인데요 서울대 멀어서 못 가겠다는 핑계는 못 대겠네요 가까워지니까 야 빨리 지통선 가라 지금도 관악선 신용협동조합이 생겨가지고 많이 가까워졌어요 네 그리고 평촌 신도시도 1기 신도시잖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재건축 재개발 이런 관련한 특별법을 발의했고 앞으로 더 하겠다라는 그런 재개발 관련 공약이 많습니다 아니 안양에서 서울대 멀어서 못 간다는 핑계를 드는 사람 있을까요? 근데 아무래도 옛날 마인드로 생각을 하면 신림동은 정말이지 빙빙빙빙 돌아갔기 때문에 거기 안양에서 바로 넘어가는 도로가 있는데 제가 실수했는데 이게 공약이 아니라 자기가 국회의원 있는 동안에 그럼 제가 말한 신림선이 이 결과의 반성이 크네요 그리고 항나는 되게 눈에 띄었던 게 뭐냐면 국회의원 하면서 안양에만 유일하게 상병수당 제도가 도입이 돼 있다고 하네요 이거는 좀 확장돼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공약은 나머지는 다 소소하고 비슷비슷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국민의힘 임재훈 58세 남자 국민대 전임연구교수 전북 익산 출생이고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소리입니다 논산 강경 중 안양 신선거 피곤해서 시니컬해지고 충실대 행정학과 연세대 정치학 석사 호남이 낳고 충청과 안양이 키웠다라고 밀고 있는데 호남의 김대중 웃어놓고 충청과 안양의 융석열 써놨어요 그게 뭐야 둘이 엄마 아빠라는 느낌 같아요 그래서 일단 윤석열의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안양 윤석열은 무슨 상관이 있지? 그냥 동네에 아는 윤석열이 있는 거지 안양 교도소에 나중에 갈 거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본인 육군 상병 소집 해제 장남 육군 병장 만기 정가 없음 재산 27억 6247만원 토지 8천만원 건물 28억 예금 6천만원 증권 1억 채무 3억입니다 네 지금은 여의도입니다 네 당적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역순 무지개예요 민주당 초록국민의당 바른미래당 오렌지국민의당 국민의힘 세정치 국민 결국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가는 긴 길인 것은 그렇죠 세정치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면서 정치를 시작을 했어요 바로 가면 부끄러우니까 좀 순례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농담이 아니고 진짜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또 순서를 생각하면 그냥 직진으로 간 거긴 해요 물결 따라 바람 따라 고속도로로 가느냐 국도로 가느냐의 차이지 가는 거 가는 거죠 4년 뒤에 류호정 의원이 어느 정당에 있는지 모르는 민주당 당직자로 오래 일을 하다가 불현듯 초록국민의당 청당에 참여했어요 20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출마해 낙선을 했는데 2018년 오세정 전 의원이 서울대 총장에 출마하며 사퇴를 해서 의원직을 승계하고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아하 그 운조타는 비례승계 네 이때 유치원 3법 통과를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막 자유한국단 의원들한테도 이거 통과시켜야 한다 열심히 설득을 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박영진 의원의 동료 네 그러나 바른미래당이 빠그라지면서 미래통합당에 입당 21대 총선에서는 공천을 신청했지만 컷오프 됐습니다 민석열 정부에서는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을 지냈어요 그러니까 김만기 얘기하죠 이번엔 단수 공천을 받았고요 민병덕 후보와는 공역이 거의 비슷한데 하나 다른 게 안양시청 이전 관련된 거예요 민병덕 후보는 시청을 이전을 해서 부지를 활용을 하자라는 입장이고 임 후보는 이전에 반대합니다 그래서 출마 선언도 아예 안양시청에서 하고 그랬어요 이외에는 아직 발표한 공약이 없습니다 이유를 알아봐야겠지만 호화청사 만든다고 욕먹었던 게 한 15년밖에 안 됐거든요 안양이 또 옮길 사유가 뭐가 있는지는 궁금하네요 동한을로 가겠습니다 동한갑은 이석현 동한을은 심재철 물론 운동권의 중요한 인사였지만 결국 기억나는 건 검찰의 고문 수사에 굴복해 이석표 이신범 설훈 송기원 이해찬 조성우 등 당시 민주화운동의 동지들의 이름을 팔아넘긴 것뿐인 국회의원이 이곳에서 5선을 했습니다 판데믹 전후로 역병의 위협을 무릅쓰고 태극기 집회에 자주 나가고 있다고 원고를 쓰다 말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공천을 받았네요 현 챔피언과 리매치합니다 현 챔피언부터 보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49세 여자 국회의원이죠 대구 출생 대구 성화여고 경북대 사법학과 졸 35회 사시 출신이에요 변호사를 했었고 민변활동을 했었습니다 참여연대도 활동을 했었는데 이 민변 참여연대 이 루트가 좀 많이 보였어요 20대 더불어민주당 비례 5번으로 당선이 되었었고요 21대에는 동안구 을에 나와서 54.15%로 재선에 성공을 합니다 당신은 3자 대결이었어요 재산이 8억 7천인데요 땅이 1억 4천 건물이 8억 8천 예금이 1억 3천 청취예금이 1억 5천 9백만 원이 있고요 재산의 대부분은 거의 안양의 집인데 본인이 은퇴하고 갈 땅이 있죠 단양의 밭이 있고 마산의 과손이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되나 사과 잘 드는 대로 가야겠죠 내년에 만기인 채무가 4억 7천이 있습니다 어떻게 단양이든 모두 못 갈 수도 있어요 재산의 절반을 반납해야 돼요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장이었고 공관위원이었는데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퇴를 한다고 했어요 기동민 임종석 컷오프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하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했더라고요 그런 사연이 좀 있었고요 출석률을 좀 볼게요 산통자위에는 93.33% 본회의에는 87.43% 출석률이 보이니까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민주당 기준으로 중상에서 중 55개의 대표발의 법안 중에 대한반영 폐기 9건, 수정가결 2건, 원안가결 1건인데요 그중에서 한국수화언어법 개정법률이 있습니다 수어법 한국수어가 국어와 같은 공식 언어로 인정받게 된 때가 2016년이라고 합니다 표준어 제정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2월 3일이 그래서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일을 해서 수어의 날이래요 이거를 더 잘하자 이런 정도예요 그래서 한국수어가 고유의 언어임을 알리고 국가기념일 지정을 하고 이렇게 하자라는 건데 나쁘지는 않지만 그런가보다 넘어갔거든요 킬러는 아니고요 근데 의용소방대법이 있더라고요 또 비슷해요 3월 11일과 119를 조합해서 3월 19일을 의용소방대회 날로 제정하자 특이하게 레포트 내네요 3월 11일은 무슨 근거지? 기념일 유닛 3월 11일은 아마 이게 의용소방대회 날로 기념일로를 받는 거예요 11월 9일은 뭔가 차있어서 그런 건가요 그렇겠죠 근데 여기에 또 하나 더 있긴 했어요 의용소방대원이 관할구역 외로 이주를 하게 되면 사퇴를 해야 됐었대요 그런데 지금처럼 교통과 통신의 발달이 있는데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다라면 해임사에서 제외하고 계속 활동하게 하자 이런 법입니다 7월 9일은 이미 소방의 날인데요? 네 그래서 그걸 합쳐가지고 이제 3월 19일을 의용소방의 날로 의용소방의 날로? 네 1월 19일로 하지 그러면은? 네 저는 저도 한번 이거 의용소방대회 알아봤거든요 오 근데 이거 생각보다 열심히 교육도 받아야 되고 자주 나가야 되고 불나는 현장에 가서 소방관들의 백업 업무를 해야 돼요 실제 일이 있죠 생각보다 바빠요 1월 19일은 안 되겠네 찜질방 데이에 근데 왜 찜질방 데이니까? 연인이니까 찜질방을 가야 돼요 아 그렇군요 네 숫자가 119와 갖고 불을 연상시켜서 아 불을 내는 거예요? 그런가 봐요 결국 결국 선착순이구만 네 그렇습니다 저도 해보려다가 포기했어요 자 그래도 이 법은 좀 볼만 하더라고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에 대한 법 이건 수상에서 군안활동을 한 경우에 다칠 수도 있고 사망을 할 수도 있잖아요 보상지급이 나가고 그런데 치료비하고 좀 포개져 있었나 봐요 그래서 보상지급과 치료비를 분리를 해서 치료비를 지원하자라는 법입니다 이재정 후보가 자기의 공으로 내세우는 게 안양시민이 반대한 호계 데이터센터 건립 무산시킨 것을 자의 주요 성과로 말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안양에서는 계속 데이터센터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데이터센터에 관련한 이슈가 좀 있어요 전자파에 대한 이슈 이게 님비 같아 보이긴 하는데 데이터센터가 열섬 현상도 있고요 전자파와 그런 문제들이 있고 문제가 없다고 해도 거주지 근처에 들어오니까 또 불안감은 있고 그리고 이게 모두의 님비일 수밖에 없는 것이 전기를 다 잡아먹고 배터리도 그렇고 데이터센터도 그렇고 그리고 지역 상권에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용 창출을 하지 않아요 아무리 많아도 두 자릿수라고 하죠 이 무산시킨 것을 주요 성과로 말하고 있고요 공약은 공부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99명도 아니고 10명이나 고용하면 다행인 거예요 조선 때부터 행정안전이 최전문가로 어찌저찌 하다 보니 포지셔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적은 이 정도고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센트럴은 고용을 하나 둘 셋 네명을 할 수 있는데 데이터센터는 몇 명을 할라나? 아니라니까 차라리 데이터센트럴을 유치하는 게 나아요 들으셨죠? 옛날 챔피언 국민의힘 심재철 66세 남자 정당인 광주 출생 광주일고 서울대 영어교육과 졸 육군 병장 만기 정과 업무방해 노동쟁이 조정 위반으로 징역 8년 집유 2년 있습니다 이거는 93년에 MBC 파업과 관련된 거죠 MBC 기자 출신입니다 그렇습니다 재산 41억 4,673만 원 건물이 139억인데 서울 중구에 있는 땅이 103억이에요 건물이 하나 빌딩 크게 있더라고요 을지로 옆 바로 근처입니다 차교육 안 한 운동권 중에서는 최고 성공한 사람 같아요 예금이 6억 채권이 2억 채무가 108억인데 이건 거의 임대보증금이에요 경력에 80년 그렇죠 그 집주인들 보증금은 채무로 잡히죠 그렇죠 경력에 80년대 서울대 총학생 회장이라고 적었어요 그렇습니다 경력 5년도 선고를 받았지만 이건 복권이 됐습니다 아까 MBC 파업에 대해서는 방송사 최초로 노조를 설립하는 운동을 했었어요 신한국당 부대변인으로 정치에 입문을 했고요 이후에 15대 총선부터 개근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적은 신한국당에서 시작해서 쭉 보수 정당이었네요 네 지금 30년째 꾸준히 출마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곳에 네 현 지역구에서 16, 17, 18, 19, 20대 연달아서 당선이 됐어요 20대 국회에서는 국회 부의장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까지 맡았지만 21대 총선에서 이재정 의원에게 12%포인트 차로 지는 바람에 원내대표직도 빠르게 내려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후에 2022년에 경기도 지사 출마를 선언했다가 사퇴를 했고요 2018년에 논란이 하나 있는데 불법적으로 얻은 정부 재정 정보를 유출했다는 게 있었어요 음 굉장히 기억나요 그래서 김동연 지사랑 굉장히 설전을 했었죠 국정감사에서 이거 봐요 들어가지잖아 하면서 막 맞아요 그 들어가는 영상도 막 올리고 그랬는데 기소 유예가 됐어요 혐의는 인정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한동훈의 운동공청상론 앞에서 자신과 586을 열심히 선을 끌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회군을 했다고 70년대 학번들은 이념이 없었는데 80년대 학번부터 오염이 됐다며 진짜 라떼를 시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염된 사람은 본인이기도 하잖아요 나는 원래 이해찬계다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지역공약으로는 안양교도소 이전과 이건 언제나 나오네 중앙공약은 재정준칩 법제화 국가유공자 공적과 명단 공개 이거는 이제 5.18 관련해서 본인도 비슷한 일을 한 적이 있었죠 이거 위헌일 텐데요 군복무 경력 인정 제도화 등이 있네요 이것도 위헌일 텐데요 그러게 말입니다 심재철 후보는 제가 이 근처에 운전하고 다니면서 안양 서울 편입을 계속 천수막을 걸어놨었거든요 그건 모든 경기도 지역에 국힘공약입니다 경기도가 사라질 것 같아요 서울도 오래된 정덕들에게 심재철이 되게 보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게 인생에서 가장 치열하게 고뇌해야 되는 선택의 기로에서 매번 동료들을 팔아넘긴 사람 이게 정말 대단해요 MBC에 가서도 그렇게 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어릴 땐 어려서 그랬을 수 있는데 프로가 돼서도 와 똑같은 길을 또 걷고 결국은 태극기 같은 거 하는 사람으로 늙어버렸습니다 운동권이 어떻게 변질되는가를 보려면 이쪽 땅을 보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운동권을 둘러싼 헤게모니 싸움이라는 말도 상당히 어폐가 있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나는 그런 명예를 못 누려봤다라거나 그 명예를 내 옆에 친구가 가져갔다라는 사람들의 질투 그 이상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심재철의 인생을 보면 생각하게 됩니다 광고를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안약까지 돌았어요 XSFM입니다 정제수를 넣지 않고 엄선된 원료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대량 생산하지 않고 항아리에서 120시간 중탕했습니다 고전의 재발견 진경호 평산네이처 요즘 치약은 판매액의 10%를 소아암재단에 기부합니다 나누고픈 사람들의 치약 좋은 치약 요즘 치약 여러분이 지금 방송을 듣기 시작한지 몇 시간 몇 분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경기도는 4분의 1 녹음했습니다 부천입니다 지금의 부천 갑을 편의상 부천 원리구 갑 부천 중구 갑 등의 옛 지역구와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87체제 이전까지만 해도 부천은 시흥 옹진과 같은 지역구 혹은 김포 강화와 같은 지역구일 때도 많았고 88년 13대부터 부천이 따로 지역구가 됩니다 민주당계 정당으로 무려 1956년 민주당에서 정치를 시작했던 원미갑의 4선 안동선 의원은 노무현 대선 후보는 안 된다며 원내에서는 가장 빠른 속도로 탈당을 했고 이후에는 자민영 갔다가 돌아왔다가 어찌 지내시는지 관심 아무도 갖지 않던 사이에 국민의힘에 가셨습니다 최근 이 지역의 재선 의원인 남북경협 김경협 의원은 비리의 애니 대표 유정주 의원 그리고 부천정 현역 의원과 경선을 치렀습니다 현역 3명이 붙은 경선의 승자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59세 남자 현 국회의원이죠 전남 광양생 옹룡초 옹룡중 순천 금당고 성균관대 약학과 졸 약사 유닛이에요 와 진짜 네임드 3명이 경선을 붙었네요 네 이게 지역구가 줄어든다는 건 이러한 피 튀기는 전쟁이죠 와 이런 빡센 경선이 있네 김경협 유정주 서영석이라니 부천시 오정구에서 약국을 개업을 하고 의약분업 당시 청년 약사운동을 했다는데 그땐 청년 이제는 작년이에요 약사 유닛 지금 하면 이제 작년 약사운동이에요 그렇습니다 정가가 4건이 있네요 86년 7월에는 지시법 위반 그리고 민주화 민주화 관련함 정가가 있고요 04년 1월에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이 있어요 약국에서의 문제인가요 뭔가 박하스 유통기한 지난 거를 판 걸까요 약국에도 이거 있잖아요 냉장고 중요하죠 09년 7월에는 업무상 횡령으로 벌금 200만 원 약사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무슨 약사협회에서 무슨 일인데 해명을 제가 못 찾았어요 공부 확인해 주십시오 2015년 3월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궁금하지 않은 본인 하지 단축으로 인한 5급 전시 근로역인데 이게 발의 길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걸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게 아마 몇 미리 이상 차이의 기준이 있을 겁니다 장남은 육군병장 만기 제사는 약사치고는 적어요 6억 천만 원 땅이 1억 7천 건물이 7억 3천인데 예금은 5천 8백 채무가 3억 8천이 있습니다 성경관대 총학생의 짱은 아니고 총무국장의 돈을 맞췄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약사로 근무를 할 때 폐건전지 수거운동을 하고 비타민을 나눠줬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가 국민 비타민 서영석이라고 하더라고요 95년에 부천시 의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나와서 3선까지 무료 이렇게 지냅니다 2006년에 경기도 의회의원 선거에서 부천시 7선거구에서 열린 우리당으로 출마를 했지만 낙선을 하고요 2014년에 다시 도전을 해서 당선을 하고 21대 부천시 정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으로 나와서 당선이 됩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약국 했으면 돈 더 많이 벌었을 것 같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쫙 했으면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할 때가 있어요 사실 비교적 당연합니다 네 그러니까 뭘 많이 해요 그러니까 박도큼같이 굴지 않는 이상 정치에서 돈 벌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보건복지위 100% 본회의 98.20% 대표 발의법안은 85개 대한반영 폐기 27건 수정가결 5개 원한가결 3건이 있는데 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이 원한가결법인데요 뭔가 봤더니 이 마약 관련 보도가 외려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면이 있으니 식약처장은 보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라는 법입니다 필요한 얘기네요 독특합니다 네 호기심이 생기긴 하겠죠 그렇죠 오히려 수법 이런 거 되게 너무 자세하게 보도한다면 맞아요 그 입수하는 것도 되게 자세히 설명해 주잖아요 의료기사 개정법도 있어요 의료기사라는 거는 뭐 방사선사 치기공사 물리치료사 등등을 포함하는 거잖아요 이 법은 뭐냐면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을 그동안 이 의료기사 면허의 규정에 들어갔었는데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해야 된다는 거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현장실습 감옥을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 즉 현장실습에 대한 걸 하나 더 추가하는 그런 법입니다 택시복지센터 건립을 해서 부천 개인택시조합의 감사패를 받았다고 하는데 보니까 이게 개인택시기사들이 쉴 곳이 없잖아요 법인택시기사들은 회사를 들어가고 꼭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관련한 소식들이 어딘가에 바른 듯한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새벽에 야간 운수 노동자들 보면 다 맥도날드에 모여 있죠 이태원 참사 다음날 당원 단합대회라는 미명화를 술판을 열어가지고 그게 좀 문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경선 과정에서 지역구 경세 경선 지지자들의 비난이 이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공약도 있어요 1조 원 규모의 SK그린테크노 캠퍼스와 투자 협약을 체결하겠다라는 것이 주요 공약이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 국민의힘 아니라 지금 22대 모든 후보 중에 돈 제일 많은 사람이 지금 국민의힘 후보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복덕 이름도 복드롭다 명훈이라는 게 별명은 100% 복덕방 숫자를 보자마자 표정이 밝아졌어요 괜히 마음이 흐뭇해 안철수를 이겼어요 59세 남자 기업인 출신 정당인 충남 청양 출생이지만 부천에서 40년간 거주했대요 충암고를 나왔고 만학으로 경희대 경영학과 석사를 나왔습니다 육군 하사 만기 전과 없음 재산 1446억 6748만 원 이 중에 천억이 주식에 박혀있네요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소룩스라는 회사의 주식인데요 여기가 김복덕 후보가 94년 부천에서 창업한 LED 조명 업체예요 그런데 여기가 2020년 코스닥에 상장을 했고 지금 시가 총액이 5625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김복덕 후보는 아까 충안구라고 했죠 윤석열 대통령의 고등학교 동문입니다 그리고 그 동문회 회장을 지금 맡고 있대요 충안구 동문회 회장을 그래서 이 소룩스 주식이 대선 테마주로 떠오르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1시간 전에 떴습니다 소룩스 주가금락 어떻게 10% 떨어졌나 보네요 그래도 아직 1400억 원 때일 거고 그리고 무슨 바이오 업체에 지금 팔렸고 한참 잘나갈 때 무상진자를 하다가 뭔가 관련돼서 석연체하는 게 발견됐나 보죠 그래서 좀 금락을 했다는데 그래서 지금 금락하는 것도 약간 냄새가 나요 잠깐 이게 지금 이 주식 가격이 23년 12월 31일 가격이잖아요 23년 42월 31일날 최고점 수준 확 찍었다가 이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그거보다는 좀 떨어져 있어서 재산이 이거보다 좀 떨어져가지고 현재 정확히 따지자면 안철수 후보보다 적지 않을까 싶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우리보다는 저렇게 많다는 건 우리랑 비교를 하려 그래 억치락뒤치락한다 안철수 약사 후보보다는 안철수도 주식은 떨어지고 있겠죠 지난해 6월까지 이 회사 대표이사를 맡았었어요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2018년에 은탑 산업훈장도 수은했고요 본인은 실물경제전문가라고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한국조명연구원을 부천에 이전을 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해요 이후에 한국 LED협동조합도 부천에 이전을 시켰다면서 자기가 이렇게 기업 유치 경력이 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검찰에 한번 기소가 됐었어요 이때 조달청에 납품을 하는 조명업체 한 600개가 있는데 그중에 350여개가 전자파 관련 제도에 걸려서 기소가 됐었어요 전자파 적합성 평가를 안 했다고 여기에 소록수도 포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검찰에 출석해서 해명을 했는데 결국 풀려났습니다 처벌을 받지는 않았어요 그 과정에서 현재 기업 법안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게 돼가지고 기업의 사기를 북돋는 법을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해서 정치인문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 민원에서 비롯됐다는 거네요 그렇죠 박떡금유입니까 국민의힘 재정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을 맡았었고요 부천에서 국민의힘 핵심 공약은 역시 또 부천 서울 편입이죠 김복덕 후보도 열심히 추진하고 있고요 이외의 지역 공약은 패스해도 될 것 같고 공부 확인해 주시고요 중앙공약으로는 기업 규제법안 정리 대기업 중소기업 임금격차 해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격차 해소를 대기업 연봉을 합리화해야 된다 줄여야 된다 이렇게 발언을 하던데 지옥을 만들겠다 본인은 또 중소기업이었으니까요 당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못 올리고 니네가 내려라네요 그러니까 그 사실이 제일 먼저 한참 옛날부터 얘기를 했던 자본주의의 앞으로의 미래는 엘리트의 급여를 낮추는 방식 그리고 엘리트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거기에 깊게 발을 들어주고 있는 중소기업주 되겠습니다 지금 고점일 때 공천받은 것도 그렇고 전략 공천받은 것도 그렇고 기업 민원이 자기 민원인 것도 그렇고 어딘가 느낌이 이상한데 관련돼서 기사라고는 후보 재산 1위 얘기밖에 없어요 맞아요 이런 후보 있고요 부천 의리고요 원 미국 을의 대표 정치인 이곳의 19, 20, 21대 국회의원인 30이 아니고 70인 5선 의원입니다 챔피언은 마지막에 만나보시고 도전자 2명부터 보시죠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와 건면이다 본인 육군 중2 전역 장남은 질병으로 인한 5급 전시 근로역 초중고 이름에 모두 부천이 들어가 진짜 부천 사람이라고 계속 밀고 있어요 재산은 30억 땅이 4,800 건물이 80억 예금은 2억 2천 주식이 4,100만 원 정도가 있지만 채무가 56억 8천만 원이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돈이 굴릴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본인회사 출자금은 1억 7,500이네요 사법시험에 합격을 하고 검사가 되고 이후 변호사로 활동을 하다가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으로 들어갑니다 대장동 관련해서 대응하는 법률 팀원 중 하나예요 이걸 보니까 공천장 받는 날 사진을 보고 저는 순간 진짜 문재인 대통령인 줄 알았어요 진짜 닮았네요 너무 많이 닮았더라고요 모든 사진들이 일부러 이미지를 좀 이렇게 드러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좀 그렇기도 되게 많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보당의 백현종 후보와 단일화를 이루었습니다 자신의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글을 굉장히 길고 자주 썼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있죠 출판 기념에 낸 책이 그 여름의 결심이에요 제목이 일본 드라마 제목 같네요 판매줄 수 있는 24 12의 2배입니다 두 번 살았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아 이건 좀 그래도 가족들이 좀 사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뭘 그렇게 여름에 결심을 했나 찾아보니까 큰 결심은 아니고 시립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 사서하고 이렇게 친해졌는데 사서하고 약속했대요 서울 법대 쓸 겁니다 너무 옛날에 약속 약속하면 되는 거였나 봐요 그래서 지금 서울대 법대 나왔잖아요 근데 정말 자기가 쓴 책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되게 난잡해요 NS 그래서 목차와 몇몇 글을 직접 봤는데 프로의 글은 아닌 것만은 확실하더라고요 NS하다 네 공약을 한번 볼게요 상동 부천이 상동 중동 있잖아요 상동영상문화단지라는 곳에 부천에 유휴토지가 있대요 여기를 아예 의료 관련 복합단지로 만들겠다는 것이 주요 공약입니다 부천에 애니고등학교도 있고 부천이 그쪽으로 되게 많이 했었는데 아까 유정주 후보가 경선 탈락을 했잖아요 유정주 후보가 원래 애니메이션 후보 유정주 의원도 진작부터 이 지역에 공을 꽤 오랫동안 들였는데 쓸려나갔습니다 판타스틱 페스티벌도 있고 네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 도봉구하고 싸웠잖아요 둘리가 왜 니네 거냐 우리 거냐 이러면서 그런데 영상문화단지는 잘 안됐나 보네요 그리고 부천은 아파트에도 애니메이션 주인공들이 그려져 있어가지고 우리 유현상PD 집에서는 까치가 보여요 아침에 눈 뜨면 까치가 보이는데 맨날 보이면 짜증나죠 왜냐하면 같은 사람이 그린 거라 눈빛이 포돌이 같거든요 너희로 와봐라고 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전까지의 민주당의 검찰 출신 인사들은 한 절반 정도는 호남 출신이라 공천 바퀴 저쪽에서 어려워서 그냥 온 명사 그 외에는 그냥 승진끼리 좀 막혀서 약간 앙심을 품은 정도 그 정도의 검찰 출신 인사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등용되는 검사들은 정말이지 검찰을 무너뜨리려고 들여온 것 같은 어휘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김균표 후보도 그중 하나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의 서초 강남 국회의원들의 안타까운 특성이 있어요 지가 계속 거기서 공천될 줄 알아요 서초 을 챔피언이 여기로 왔습니다 해이 클로이 아 그거 참고 있었는데 국민의힘 박성중 65세 남자 국회의원 경남 남해출생 경남구 성균관대 행정학과 서울대 행석 성대 행박 행시 23회 육군 중위 전역 정가 없습니다 재산 95억 357만원인데요 토지가 10억이고 건물이 77억인데 목동에 배우자 장녀와 공동 소유한 상가가 있어요 여기가 배우자가 운영하는 유치화원이거든요 여기 가액만 한 50억쯤 됩니다 유치원 부자 부자였구나 엄청 큰가 봐요 유치원이 박성중 유연이 되게 싫었겠다 숙박시설도 갖고 있네요 예금 5억 정치자금 4억 증권 4억 채권 2억입니다 뭐지 저 에어비앤비인가? 아 유치원 어린이용 에어비앤비 같은 느낌 그렇죠 클로이 있고 근데 경상도식으로 발음해야 움직이고 헤이 클로이 헤이 클로이 공무원 출신으로 2006년 지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서초 국청장에 당선이 됐었죠 그리고 20대 21대 총선에서도 쭉 서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역구를 옮긴 것에 대해서는 절대 컷오프가 아니고 본인이 험지 출마 요청을 받아서 전략 공천 된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존심 후진 재배치 내가 원해서 온 거야 자동차에 이 카운트가 있길래 뭔가 했더니 유치원 버스군요 그렇죠 출석률을 볼게요 본회의 85.63% 과방이 92% 대표발의법안 63개 원안가결 1건 수정가결 3건입니다 원안가결 1건은 재건축 요건 완화 관련된 건축법 개정안이고요 올해 초에 재정안을 낸 게 있어가지고 한번 들여다봤어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성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인데요 일명 카카오 먹통 방지법이라는 게 있었죠 이거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이었어요 관련해서 이걸 개정안을 냈었고 대한반영 폐기가 됐었는데 디지털 재난 관련된 내용이 다른 법안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더라고요 정보호 관련법도 있고 방송 어쩌고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일원화를 해가지고 디지털 재난 관리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하려는 겁니다 공약은 당연히 부천 서울 통합 재건축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부천 서울 통합? 네 오마갓 모두가 주장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에서요 이쯤 도니까 알겠는 게 여소야대의 효과가 숫자로 보이네요 이걸 다 파악하고 오니까 여당 의원들은 입법을 할 수가 없었네요 똑바로 그러니까요 여당 입장에서는 아주 답답했겠고 야당이 봤을 때는 여당이 국회에서 하고 싶은 것들을 무력화시키는 일만큼은 분명히 해왔네요 지금 세 번째인가 우리가 지금 XSFM이 총선 방송 여당이 이렇게까지 실적이 안 좋은 총선을 처음 봅니다 회기는 아무튼 챔피언을 보시겠습니다 이른 즈음에 새로운 미래 설훈 70세 남자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창원 출생 회원초 마산중 마산구 고려대 사학과 육군 일병 소집 해제 장남은 사회복무로 이병 소집 해제 차남은 공군병장 만기 김대중을 따랐던 동교동기입니다 전두환이 광주학살 책임을 김대중에게 뒤집어 씌우기 위해 버렸던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사건에 휘말려 호문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렇습니다 94년 교통사고 처리로 벌금 200 2004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유 2, 3년 선거 앞둔 체계 명예훼손이 있었나 보네요 그건 아니고요 도봉을 재선 의원이던 16대 대선 당시에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20만 달러를 받았다는 수수 의혹을 제기한 게 허위사실 유포로 처리된 겁니다 그 전인 15대 대선에서도 이회창 아들 병역 비리를 만방에 뿌려서 성과를 좀 얻은 기억 때문에 신이 나서 그만 그렇죠 그렇죠 이회창 스나이퍼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럴 때는 망고불변에 우리나라 정치의 법칙이 있는데 스나이퍼 열심히 시켜놓고 우쭈쭈 띄워준 다음에 당해서 안 도와줍니다 법원 넘어가면 이건으로 피선거권 박탈 상태였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07년에 3원 복권을 해줬고요 기쁨을 이기지 못해 2007년 음주운전 발견배를 하셨습니다 출마도 해야 되는데 소리 좀 깨고 나서 2012년에 후천 원미로 와서 연달아 3선 해서 5선 달성 그렇습니다 최종 후보가 되면 진 적이 없습니다 21대 국회 성적 출석은 본회의 94.01% 국방위 91.09% 대표발의법안 57개 대한반행 패기 9건 원안가격 3건 수정가격 2건 타율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중진 보정을 조금 해주면 중상은 됩니다 상은 됩니다 원안가격 3건은 국방부 장관과 방사청장이 5년 단위로 세우는 이런저런 계획들이 있어요 그걸 공필을 안 하니까 국방위에 제출하라는 개정안입니다 그러네요 수정가격 중 하나도 같은 내용이고요 대한반행 폐기된 법 중 하나가 국가지례 대응기본법 제정이 있어요 제정법이 있습니다 유실질의 제거 사업을 국무총리 산하에 일원화된 사업으로 만드는 법으로 유사한 법안인 정부 발의 여당의 조은희 의원 발의까지 셋 나와서 합쳐서 현재의 질의의 제거 등 질의 대응 활동에 관한 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번 공약의 중심은 중동을 중심으로 한 신도시 재개발입니다 좋습니다 중동이 설마 부천 중동이죠 그렇죠 당연하죠 근데 뭐 UAE를 개발하고 있고 안 그럽니다 장려 카뱅 적금 도전 이틀째인가 봐요 2만원 아 귀여워 살짝 너무 먼 정도 네 차남의 토스증권 예수금 6천원은 뭐예요? 예수금? 헌금인가? 아 네 토스가 그런 거 해줘요 설마 지금 설마 예수금이어가지고 성금이라고 생각한 거 예수여서? 어 6천원이 뭐야? 토스가 막 적감 얼마 나오면 바로 이자 먼저 주기 막 이런 거 아 맞아요 토스에 통장 만들면은 무슨 복주머니 같은 거 저도 그거 열면 뿅 하고 아 2천원인가 3천원인가 주고 막 그래요 아 복불복으로 알리쿠폰 같은 거구나 응 응 맞아 태무 쿠폰 같은 거 그런 게 있구나 카카오뱅크 적금 한 번도 성공 못했어요 예수금이 디저스 골드가 아니라고 저 맨날 그것만 해요 지저스 머니도 아니고 미안합니다 부천병으로 가겠습니다 보수 정당세가 강하지 않던 소사구에서 전설적인 노동운동가 커리어를 바탕으로 3선을 달성한 나 김문순 대 누구요 의원은 이후에 경기도지사가 되죠 도지사입니다 그의 자리를 이어받은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그러지 않아도 막말러가 많은 요즘 보수 정치인들 가운데서도 최강자로 지난 총선 선거기간 내내 유가족 망언을 일삼으면서 미래통합당을 침몰하게 한 자폭미사일이 됩니다 그를 잡고 비교적 아주 쉽게 4선에 성공한 김상희 국회 부의장을 경선에서 잡은 신인부터 보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57세 남자 변호사 전남 영암생 영암도포초 광주 숭이중 제1고 고려대 법학과 졸업 1987년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검사로 근무를 했었고요 2013년부터는 부천 소사에 변호사 사무소를 개설해서 활동을 했어요 건변입니다 검찰 출신 육군 중위 전역 전역? 중위 전역을 정말 저녁밥 할 때 전역으로서는 안 돼요 제가 전염이 아닌 게 어때요? 중위 전역 아이고 이때쯤에 기운이 빠지더라고요 중위 전염 장남은 서초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예정인 것 같아요 2024년 2월 29일부터 3월 21일까지 훈련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훈련 끝났겠네요 이제 배치됐겠네요 배치됐겠네요 아 이제 현역병들에게 빠이빠이를 하며 나는 사회로 돌아간다 얘들아 부생활 잘해 기억이 나네요 그날 그들이 나가던 날 진짜 뒤통수한테 때리고 싶어요? 한 주 일찍 나가서 뒤에서 소리 질렀어요 재산은 48억 2천만 원 부침 명의의 땅이 영암에 1억 2천 정도 있고요 건물이 14억 7천 예금이 31억 있습니다 와 근데 진짜 현금들 지난 총선 때 경선에서 탈락한 전력이 있더라고요 이게 모르긴 몰라도 중앙당에서 문서화되지 않은 어떤 심리적 지령이 내려왔나 봐요 공천이라도 받고 싶으면 현금화해라 일단 다주택자들은 지난 정거 때 많이 팔았어요 다주택자들 현금화해라 제일 논란이 없죠 그리고 금리가 많이 올랐으니까 아마 부동산들 팔고 대출도 갚고 그런 영향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는 공천을 받았습니다 본의 아니게 중앙당이 후보들의 경제 상태를 되게 건실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렇죠 대장동 변호사팀 중에 한 명이에요 조수진 후보가 2차 가해성 변호 이력으로 지금 사퇴를 했잖아요 이권태 후보도 과거 미성년자 강제추행 가해자와 불법 촬영 가해자 등을 변호했던 것으로 확인이 돼서 지금 함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 사건이나 변호하면 안 되는 것인 것 같아요 특히 정치의 생각 있다면 그런데 사실 변호를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죠 조수진 후보는 어떻게 해서 문제였고 그렇죠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런데 의지를 가진 기자들이 봤으면 결국은 그렇게 변호했다는 논지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걸 모를 줄 알았다는 것도 놀랍고 이권태 후보가 자신의 저서 우리 동네의 변호사라는 책을 냈어요 그런데 관련한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던 거죠 성폭행범이라든가 아니면 절도로 하는 거 뭐는 하면 안 된다 변호하면 안 된다 이런 의견을 피려고 했는데 막상 본인이 이런 전력이 있어서 문제가 될 수도 있죠 변호해봤더니 안 되겠더라 논란이 될 수는 있는 거죠 민주당이 혹은 큰 정당들이 이번에 새로 깨달아야 할 공천 기준 중에 하나하고 또 하나는 그만큼 이 시장의 클라이언트가 너무 많습니다 대한민국에는 그걸 알려주기도 하고요 앞으로 공천 받을 때는 어떤 특히 법조인 유닛에서는 이런 걸 검사를 해보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자들이 하루 저녁에 알아낼 수 있으면 중앙당도 금방 알아낼 수 있습니다 1공약은 표적수사금지법입니다 이거를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지역공약을 보니까 원도심 노후계획, 도시정비, 지원특별법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정도의 공약이 보이네요 네 여러모로 권리당원들은 검찰개혁을 잘할 것 같은 순서대로 표를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후보가 올라왔고요 그리고 경선을 치렀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의힘의 권리당원들은 채널A에서 본 적 있는 사람들을 주로 경선에서 뽑아줬습니다 집에서 본 사람인데 채널A 진행자만 지금 두 명째 공천을 받았네요 국민의힘 국민의힘 하종대 59세 남자, 언론인 출신, 정당인 전북 부안 출생이고요 상서초, 상서중, 전주 영생고,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나왔습니다 육군 병장 만기, 장남 현역 입병 대상, 정가 없음 재산 14억 9,314만 원, 건물 15억, 예금 2억 채무 3억입니다 1990년에 동아일보에 입사를 해서 베이징 특파원, 사회부장, 논설위원을 역임을 했다가 채널A에서 방송활동도 했어요 쾌도난마 앵커 경력을 가장 내세우는데 우리 이거 어제 봤잖아요 박정진 박정진 후보도 했던 프로그램입니다 둘 다 홍보물에 꼭 쾌도난마 땡땡땡이라고 써서 헷갈려요 왜 가운데 종자가 들어가는 사람을 쓸까요? 저는 되게 놀랍고 안타까운 게 국민의힘의 컨설턴트들 이거 홍보하게 두는 거 아니에요 아깝시게 70대들만 찍어달라는 전략이잖아요 채널A 경력만 자꾸 내세운다는 건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무명보다는 아 그 사람이 낫다고 판단하는 걸 거예요 실제로도 그럴 것 같은데요 근데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3, 4, 50대가 이걸 보고 찍어주고 싶어 하느냐에 대한 고민은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들이 이걸 모른다고 찍어주느냐? 어차피 안 찍을 사람들이고 그냥 별짐만 시키겠다 근데 그러면 38%로 지겠다는 전략은 너무 로맨틱하잖아요 이건 되게 부산 민주당처럼 로맨틱하잖아 나머지는 모르는 사람들이겠죠 그런가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헷갈렸습니다 그래요 이 어르신들이라도 최대한 끌어내는 것도 중요한 전략 그렇죠 윤석열 대선 캠프 상임언론특보와 전북도당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으면서 정치에 입문을 했어요 이후에 한국정책방송원장을 맡았다가 올해 초에 총선 출마를 위해 퇴임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울 영등포 갑후보로 등록을 했었는데 지금 후보 아시죠? 전 민주당이었던 김영주 의원이 스카웃되면서 밀려났고 부천병으로 옮겨졌습니다 세상에 그런 청천병력이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공약이 별로 없어요 갑자기 수정을 하려니까 부천고 과학고 전환 말고는 다른 부천 국민의힘 후보들과 다 그냥 뺏겨온 것 같습니다 지금 자기 얘기를 하기보다는 이건태 후보의 성범죄 변호 전력을 열심히 공격을 하면서 사퇴 촉구하는 데 시간을 다 쓰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군요 새로운 미래 후보를 모시겠습니다 새로운 미래 장덕천 58세 남자 남원 출생 아버지가 군인이라 이사를 많이 다녔답니다 달성 인재를 거쳐 부천에 와서 부천 남초 부천 중 서울 중견구 어딘지 못 알아낸 대학을 가서 학생운동을 하다 병장 만기 전역 앗 익명대 그리고 서울대 정치학과 첫 입학은 84학번이었는데 서울대 입학은 93학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학번은 03학번입니다 84대 93? 네 10수 이 정도면 여국의 단 콩콩 귀신 아니야 이게 정치학과 졸업하고 나서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하고 나서 사실을 보려고 했는데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광대 법학과에 들어가 공부를 좀 하고 나서 45회 사실 통과 사법연수원 35기 2013년부터 민병 활동을 하다가 이해찬 지지 모임에 들어갔다가 그다음은 노무현재단 법률 자문 박근혜 정권 때 국정교과서 전국에서 아들의 학습권을 내세우며 대신에 헌법소원을 내면서 이름을 알리는 것으로 정기 대비합니다 그 이름값으로 부천시장이 되죠 처음엔 원미 을 총선을 노렸거든요 거기에 설훈 의원이 있어요 탈락 2년 뒤인 지지난 총선에 부천시장 출마 당선 부천시장입니다 재선은 경선에서 패배하고 부천병 총선으로 길을 틀었는데 경쟁자들이 좀 셌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잡아놓은 이낙연계의 줄을 잡고 새로운 미래로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켓 사세요 그래서 자켓을 새로 샀습니다 민주당 경선에서 떨어진 김상희 전 의원의 사무실을 자기 선거 사무실로 계약을 하면서 대를 이어! 라고 보도자료를 풀었습니다 이건 이제 무속의 영역이고요 갔던 사람이 당선된 곳 터를 자꾸 추천해 주죠 부동산이 선배님 저 입양해 주세요 같잖아요 그렇습니다 돈 차이가 되게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여의도에서 사무실 중 풍수에 따라서 경인선 지하화 그러면 연착은 줄어들겠네요 최소한 서쪽이라도요 원도심 재건축 재개발은 빠지면 서파고 제2경인선 신구로선 조속추진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 정도군요 거미줄이 되겠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대도시란 그렇죠 광명으로 가겠습니다 경기도 광명시 가 시흥에서 떨어져 나온 최초의 광명시가 광명동과 철산동이죠 시흥동이나 철산동은 일반적 생활권이 서울하고 워낙 겹쳐서 20대까지의 3선 백재현 의원은 이곳에 서울 편입을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그가 불출마를 선언하고 이 지역에 전략 공천된 핸드볼 레전드 재선에 도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초반에 이끌었던 인물이죠 재산은 9억 5천 건물 10억 천인데 모두 전세보증금이네요 예금 1억 4천 9백 정치예금이 9천 4백만원 전세금 대출이 4월 30일에 만기가 오는데 3억이 있습니다 이번이 같은 지역구에서 재도전 중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노잇장처럼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초선일 때 비례가 아니라 또 지역구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생상했던 임호경 후보에 대한 거죠 초선은 당연히 지역구 나서 했겠지 비례였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어쩐지 느낌이 중진으로 바로 뛰어오른 것 같습니다 이 국회의원 재직 지금 국회의원이긴 하죠 국회의원 때는 뭐가 좀 문제였냐면 경주시청의 고 최숙현 선수 철인삼 좋은 경기에서 가해자를 옹호한 듯한 발언이 있어서 그게 좀 큰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렇죠 출석률을 한번 볼게요 국회 운영인은 87.50 문채인은 95.24% 본회의는 96.41%니까 좀 들쭉날쭉하네요 초선 같지 않습니다 민주당 초선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법안은 많이 발휘해요 127개를 발휘해서 대한반영 폐기는 31건 수정가결 13건 원안가결 7건이 있습니다 타율 좋습니다 블로그에 정리가 잘 되어 있고요 해마다 누구나 다 그렇지만 의정보고를 정리해서 게시를 하고 홍보를 하잖아요 그중에 하나가 또 있더라고요 한국수화언어법? 이거 봤던 건데 라고 했더니 좀 질적으로 다르더라고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행사, 사법행정 등의 절차 그리고 이런 공영방송 등의 수화통역사를 부르잖아요 공의사항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게 될 경우에 아예 이거를 명시하자라는 겁니다 전까지 없었군요 그러니까 법으로는 없었나 봐요 그냥 이게 권고사항 혹은 하는 그런 거였던 거 그래서 아 필요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재정이 졌어요 이재정은 그냥 수호의 날이 날을 정하자는 거였고 e스포츠진흥법도 있어요 보니까 코로나19 때 여러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e스포츠 e스포츠가 아니라 그야말로 e스포츠 시설 감염병에 대비해서 방역과 안전대책을 강화하는 법이라고 하니까 필요하긴 하겠더라고요 e스포츠 시설은 PC방이 아닌 거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경기장이 있습니다 경기장과 연습실 아 진짜 스포츠 시설 이게 이제 판데믹 때 모든 스포츠가 뭐라 그럴까요? 버블 이런 거 해놓고 그냥 무관중으로 할 때 최초로 국제경제 열었던 것도 e스포츠 롤드컵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때 생각난 법 아닐까요? 아무튼 민주당에서 e스포츠 건들면 말년이 안 좋은데요 신중하셔야겠습니다 열심히 발휘하고 열심히 설명하고 근성 체력화 아침에 눈 뜨면 광명 어딘가에 항상 있대요 시축 행사도 가고 온갖 스포츠 문화 교육 행사 그래서 밈처럼 출모를 해요 어찌 보면 21대 국회에서 기초 체력이 제일 좋은 사람일 테니까 그래서 보좌관은 어쩐지 체력장 시험 볼 것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아예 원서도 못 내겠구나 이런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대체로 출마용 자서전 제목이 그런갑다 하는데 임호경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날아오는 공을 피하지 마라는 책 제목인데 굉장히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인생에 대해서 자서전을 정말 내도 되는 몇 안 되는 사람이죠 본인의 종목은 피구가 아니라 핸들볼이니까요 공을 잘 잡았던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공약은 공부 참고하시네요 엄청 꼼꼼합니다 저 사실 우생순 안 봤어요 아 거봐요 저도 안 봤어요 그 외에 이 사람의 캐릭터로서의 특성은 지난번 총선에 제가 정기도 시간에 소개를 해놨었습니다 아 김정은 역할이었겠네 일본에서 감독을 하다가 선수로 뛰니까 김정은 역할을 이 사람은 실업 커리어, 국제대회 커리어, 감독 커리어가 모든 게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감독을 하다가 안되겠다 내가 뛸래 하고 선수로 나가서 우승시키고 방금 아신 그 말씀도 요즘 친구들에게 얘기하면 어? 북한의 김정은 역할이라고? 순간 음짓하는 거죠 그 과정 대부분에서 혼자 아이를 키웠고요 국민의힘 후보 김기남 59세 남자 의사입니다 충남 부여 출생 천안 북일고 원광대 의대 국민대 정치학 석사 육군 중위 전역 장남 육군 병장 만기 정가 없음 재산 9억 3648만원 의사치고 적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건물 18억 예금 1억 7천 채무가 11억입니다 2018년 지선에서 바른미래당 후보로 광명 시장에 출마했지만 낙선했고요 내가 아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제가 아 뭔가 달라고 할까? 하다가 시간이 너무 늦어서 그냥 있었어요 22년 지선에서는 국민의힘으로 출마를 했지만 또 낙선했습니다 시장 두 번 나섰습니다 광명의 크레오 의원이라는 병원을 운영을 하는데요 시장 출마했을 때 의협에서 한 번 이 사람을 다뤘었는데 그때는 산부인과 전문의 출신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병원은 성형외과예요 광명시 자영업 연대를 결성을 해서 1대 회장을 여기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상 저보다 많이 찾았습니다 와 이겼다 이번에 경선을 거쳐서 올라왔고요 2020년에 페북에 부정선거 의혹을 제시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단순히 음모론을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섰어요 광주 사태 때 언론들이 아닥하고 있었고 이번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주류 언론이 함구를 하고 있으니 전두환 전 대통령 욕할 게 아니다 라고 써가지고요 그거 먹을 대로 글러먹었습니다 광주를 끌어다 댈 것이냐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광주 사태 이게 의협에서 주로 메이저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개원의들인데 개원의들로 갈수록 조금 더 극우로 가는 경향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이 재밌는 게 극우 정권 주제에 극우인 의사들을 척 찍고 지금 선거를 치르거든요 하지만 그중에는 그냥 국민의힘에 머물러 있는 충신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안 잘랐네요 국민의힘에서 5.18 관련 망언은 좀 많이 잘랐는데 관심은 좀 덜 받아가지고 이사들이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얼마 전에 프레시안에서 보도가 됐었어요 근데 기자가 그래서 후보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라고 했더니 이게 아직도 의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은 안 했지만 이번 선거에서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선거인들이 지당 찍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되고 사전투표도 가급적인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답을 했더라고요 이게 이제 메이저 언론은 결국 클릭수를 이끌어낼 만큼 새로운 이슈들을 발굴해내야 된다는 강박이 있는데 이 이슈는 지난번 지선과 지난번 총선을 말아먹는데 이미 쓰였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광주 사태 어쩌고라고 얘기한 것도 기억나느냐라고 했더니 그건 기억 안 난다고 했지만 캡쳐로 잘 남아있습니다 공약은 일단 국민의힘은 당연히 광명에서도 서울 편입을 밉니다 모든 게 서울입니다 의외로 비대면 진료 확대를 공약을 했어요 이거는 지금 의협에선 반대하는 거잖아요 네 모든 경기도에서 피정복을 바라고 있네요 그러게요 다만 의료 행위에 대한 사법 처리는 유연화하겠다라는 입장이에요 뭐 이거? 뭐 당근과 채찍 같은 느낌인지 그리고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지금 별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와 정치를 끝내고 모범생 정치를 하겠다라고 슬로건을 뽑았는데 이건 의협과 감성이 비슷한 것 같아요 이미 발언이 문제야죠 그러니까요 의협과 정당 사이에서 눈치를 보고 있는 느낌이 느껴지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광명갑의 양당 후보들 보셨습니다 광명의리입니다 경기도 광명시 을 손학규와 이연주 우락 좌입하고 좌락 우입하는 21세기 대표 철새들의 탄생을 지켜본 광명의리입니다 원래는 사상 최초로 행시에 합격한 여성으로 일간지에 대문짝만하게 났던 나름 천재 친익의 전재희 의원이 3선을 할 만큼 보수 강세이던 지역이었는데 12년 총선에서 한명숙 픽으로 전략 공천되었던 민주당 후보가 다시 이 지역을 수복합니다 신인 이현주 후보는 재선 시기에 이 지역에서 시장과 3선 의원을 역임한 전재희 전 의원을 비판하는 MB 정권 4년 전재희 18년 이라는 플래카드를 내걸면서 이미 상태가 불안정한 사람임을 만천하에 알리기도 했지요 이번 총선 현역 비례대표 양희원영 의원은 이곳에 원서를 넣었다가 컷오프 되었고 현역 양기대 전 광명시장은 경선에서 영입인제에게 졌습니다 여당의 경우 당협위원장이 다른 곳으로 사라졌고 이곳을 채우여 백방수 소문을 냈지만 다 실패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후보는 나온 걸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46세 여자 변호사 서울생 고명초 명일여중 한영외고 서울대법학과 템플대법석 서울대대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했고요 제32기 사법연수원을 수료를 했습니다 변호사 유닛이에요 재산은 21억 3천만 원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 아파트가 서울 중구에 있어요 13억 5천만 원입니다 차는 렉서스 그냥 한번 적어봤어요 좋은 차 맞잖아요 네 그런데 1,600만 원이래요 오래된 차겠죠 예금 3억 8천 주식은 가족 모두 다양하게 3억 6천이 있더라고요 다이아반지 하나 소개했네요 1,700만 원이 있어요 네 그런 예물인가 보네요 가상자산은 너무 길게 적었는데 결론적으로 225만 2천 원이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추정 중이에요 제가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취미생활입니다 법무법인 태평양 출신인데 여기도 꽤 큰 로펌입니다 그렇죠 네 여기에 변호사였고요 참여연대에 복지조세팀장을 좀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태평양과 참여연대라 서울대 법전원 임상교수인데 이 로스쿨에도 임상교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네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아마 좀 사례를 많이 알려주고 그런 건지 그런데 잘 찾아지지는 않더라고요 피고가 되어주는 건가? 의대에서는 임상교수가 바로 너무 검색했는데 많이 나오는데 로스쿨 임상교수는 잘 모르겠어요 범죄를 저질러주는 거예요 사례를 들고 설명하는 뭐 그렇겠죠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 고때 활동을 같이 했었습니다 혁신위원으로요? 혁신위원의 대변인이었어요 임상교수는 시뮬레이션을 지도하는 건가요? 네 그렇더라고요 재판 이런 거요 모의재판이나 디오라마 만들어주고 실무교육 가는 거죠 뭐 민주당 인재영이 24호인데요 현역 양기대 의원과 경선에서 승리하면서 공천을 했어요 혁신위원 당시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뼈아프게 다가왔던 것은 30대를 위한 공약이 없다 그래서 나왔다라는 건데 저도 뼈아프게 찾았지만 눈에 들어오는 공약이 이렇게 없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나이상 뼈는 정은정이 더 아픕니다 나랑 동갑이에요 공약이나 포부를 못 찾겠습니다 뼈아픕니다 안 나옵니다 국민의힘 후보 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동석 62세 남자 정당인 국민대 국문학과 고려대 정책학 석사 이전의 학력을 열심히 찾았지만 저도 눈만 아팠어요 본인 공군 병장 만기 장남 육군 병장 만기 차남 육군 중2 만기 정가 없음 재산 3억 8천 뮤지컬 배우 전동석이 자꾸 나와가지고 안 그래도 검색이 힘든데 이분이 지금 또 헤드윅을 하셔가지고 잘 나갈대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홍보도 잘 안 해가지고 두 배로 찾기 힘들었어요 경비일보 기자로 일을 하다가 2002년 광명시 의원의 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했습니다 2006년에는 한나라당 후보로 경기도 의원에 당선됐어요 하지만 2010년에는 다시 무소속으로 재선 도전에 실패 성적이 좋진 않았어요 선거에 하지만 이번에 전 후보를 위해 아무도 광명의뢰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아가지고 4구 지역구입니다 단수 공천을 받았어요 광명이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3번 나왔고 경선 불복 탈당을 2번 했던 사람에게 단수 공천을 줄 정도 중앙당에서 대체할 사람을 찾으려고 했는데 어려웠대요 그런 전 후보가 언론에서 이번에 밝힌 선거 전략은요 용공 좌익 세력 척결 묵직해요 와 너무 초등학교로 돌아간 느낌 추억도 나요 사람의 이름값이나 사람의 전인격이나 능력 이런 것을 완전히 다이다이로 숫자화 시켜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기는 의원감 3이 나와서 승자가 나왔고 이쪽은 4구 지역구예요 환일고등학교 졸업했다는 건 찾았네요 와 감사합니다 경기도 서부로 가면 갈수록 체급 차이가 너무납니다 여야에 그리고 아까 했던 용공 좌익분자 얘기와 겹쳐 보이는 게 두 번째 출마할 때 공부에 김문수가 추천사를 썼어요 왜 용공 좌익한테 추천서를 바꿀래 정신적 스승 그리고 공부 포스터 문구에는 세리프체로 참과 거짓 싸울 때 어느 편에 써야 합니까 라고 썼어요 안 싸우는 게 최고죠 공천 주는 곳 여러모로 좀 약간 사격톤인데 그러니까요 근데 슬로건은 나랑 밑에 있어요 전광석화 전동석 근데 전괄호동석 광괄호명석화 전동석 광괄석화래요 석화 된다는 건가? 그냥 석화를 먹고 싶어요 석화 맛있겠네요 캐치프레이즈 진짜 들어왑니다 명품 광명 진짜 오랜만에 듣는데 우리 저 V1 때문에 그 단어 쓰지 말라고 한다고 들었는데 여당에서 디올 광명 디올 광명 3월 초에 오세훈 시장을 만나가지고 광명시 서울 편입을 논의했다라는 기사가 제일 그나마 마음 보여요 임의 지역 공약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어요 진기스칸이 어리둥절하겠어요 말 타고 가는 곳마다 이야 편입 몽골 편입이다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달려오고 있잖아 지금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이상하게 경기도에 오세훈 게 은근 있거든요 또 인터뷰에서 국회의원은 지협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광명의 현안을 국가 정책에 접목시키는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 걸 보니까 아예 그냥 공약을 안 내려는 건가라는 걱정이 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 식으로 돈을 아끼는 거죠 아 다 지협적인 얘기니까 이러고 안 하는 게 아닌지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사람들의 고정관념과 달리 석화 같은 거 비오는 날 먹으면 맛있습니다 기분 좋아요 석화 찜 아 청화랑 같이 광명 후보들까지 만나보셨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XSFM입니다 빅박기 퍼펙트 25 전화 영어 헬로 퍼펙트 25 전화 영어 매일매일 25분 통화해봐요 굿 퍼펙트 25 생체 이용률이 높은 rtg 오메가3 혈행 건강엔 큐비엔 제조원 주식회사 한국 cns팜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경기도 평택시 가 평택으로 왔어요 경기도 시간입니다 3분의 1 지나왔습니다 사실 운동할 때 습관이기도 한데 꼭 몇 분의 1 이런 걸 생각해요 도움이 되진 않거든요 저도 그걸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평택입니다 페트롤륨 아이언 사후 400년부터 원균 기념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원균계 원유철 의원이 오선을 한 평택갑입니다 원균 기념 사업을 왜 하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 위인전에 원균은 나쁜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그게 싫은가 봐 그런 걸 싫어가지고 하는 집안들이 좀 있어요 어떻게든 역사 예곡하는 거예요 오해를 다 잡겠다 이러면서 원균이 역덕들 사이에서는 되게 건드려서 안 되는 그런 주제로 나오지 않나요? 왜냐하면 옛날에 저 90년대 중반과 후반에 원균 재평가 작업이라는 게 유행한 점이 있어요 이러면 보수 세력은 지금부터 영원히 이승만 재평가를 계속 틀어야 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원균을 하고 있는데 초대박 탐관오리 사건 지역사업가들로부터 장기간 여러 번 뇌물을 받아 징역 7년 벌금 2억 6천 플러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추징금 2억 3천이라는 역대 최강 판결을 받고 재판장의 이슬로 사라졌던 원유철은 형을 선고받은 뒤인 20년 2월 21일이 되어서야 불출마 선언을 했고 홀리모리 탐관오리 다른 바쁜 일을 처리하고 있던 미래통합당은 그제서야 후보자 추가 공고를 냈지만 아무래도 후보가 나오지 않아 단수 공천 이 지역구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옛날이야 기저 그것도 민주당 챔피언 그대로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59세 남자 국회의원 전남 나주생 송신초 효명중 효명종합구 고려대 경제학과 워싱턴대학국 경제학 석사 본인 상병 소지 폐제 장남 육군 중위로 복무 중이에요 재산은 26억이네요 건물 21억 5천 예금 4억 7천 주식 1천 1백만 원 본인 채권 1천만 원 채무 1억 6천이 있습니다 91년 행정고시 합격 후에 공정거래위 재정경제원 외교통상부 그리고 터키 루마니아 대사관 거쳐서 각종 FTA를 주도했던 공무원입니다 한미 FTA 한칠레 FTA 한배로 FTA 그래서 농민에게는 적이죠 그러네요 21대 50.22%로 초선의원이 되었습니다 친문계로 분류가 되고요 이번 경선에서 이기고 올라왔습니다 출석률을 볼게요 국토교통이 98.35% 예결특이 90% 천단전략산업특이 100% 본회의 95.21%입니다 대표 발의는 총 57개 대안반영팩이 15개 수정가결 5개 원안가결 하나예요 타율이 좋습니다 철도안전법을 볼게요 의외로 철길 건널목 사고가 많은데 여기 CCTV 설치가 의무가 아니었다고 하네요 그래요? 네 그것도 처음 알았네요 너무 쉬울 것 같은데 사고나게 그래서 철도시설의 범위에 철길 건널목을 포함되도록 하고 CCTV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법입니다 똘똘하네요 그런데 철길 건널목이 많이 없어서 이게 좀 빠졌을까요? 그렇기도 하지만 그런데 의외로 여전히 지역에는 무인철도역도 많잖아요 그래서 사고가 꽤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땡땡거리면서 차단막 내려가는데 그 전에 통과하려고 하고 네 그렇죠 그래서 바퀴에 끼고 그렇습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하고 소소 세세 자세한 지역공약이 있으니까 참고를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뭐 일단 돈이 많네요 국민의힘 한무경 65세 여자 국회의원 비례로 당선됐습니다 대구 출생 대구 가톨릭대 도서관학과 이하여대 문학박사 장남 육군병장 만기 정과는 2001년에 폐기물관리법 위반 100만원이 있고요 2006년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200만원이 있습니다 평창에 밭이 왜 이렇게 많나요 축구장 16배 규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지가 10억이고 전체 재산은 191억 8,345만원 경산에 공장당이 있고요 배추농사 징을려나 보죠 평창에 건물은 84억이고요 예금은 15억 채권은 80억 채무는 4억입니다 차도 픽업트럭이에요 그 트럭과 공장 부지와 이런것저것들은 효림그룹 회장이기 때문에 있는 건데요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을 지인에다가 21대 총선에 기업인 유닛으로 미래한국당 비례 3번 받아서 당선됐습니다 야 3번 땡겨준다 효림그룹은 자동차 부품 제조사인 효림산업을 중심으로 5개 계열사를 들고 있는 중견기업입니다 그런데 21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에서 잠깐 제명됐다가 징계가 취소되어 지고 당적을 유지하게 됐어요 그런데 평택의 시민단체에서 여전히 이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출석률을 보면 본회의 89.22% 산자의 88.81% 비례 초선인데요 그럭저럭 대표 발의법안 60개 원안가결 4건 수정가결 2건입니다 그래요 비례 초선인데 아무렇게나 한겁니다 그럭저럭은 국민의힘 기준이었던 거죠 대한반영 폐기된 것 중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대한 법률 개정안이 있는데요 원자재 가격 변동과 최저임금 변동을 납품 대금에 반영하자는 내용이었는데 원자재 가격 변동만 반영이 됐고 최저임금 관련된 거는 반영이 안 됐어요 이건 야당이 좀 어떻게 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산자 위에 있으면서 자동차 부품 산업 관련 법안을 발의해가지고 이해충돌 논란이 있었어요 털리모리 퀴링그룹이 확대 추진하던 사업과 법안에서 초점을 둔 내용이 딱 들어 맞았었어요 아이고 세미 박덕흠 네 그리고 그 전에 관계사 주식을 다 백지신탁을 했지만 처분은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 왜 이렇게 많아요 그렇습니다 공약은 그냥 쿨하게 패스해도 될 내용이에요 그럼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국회 사무초에 가서 백지신탁 하겠지만 누가 사면 죽여버린다고 전해? 이러고 가는 거야? 아니죠 그 값에 안 팔아요 뭐 이런 것만 하시지 않았을까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납품대금도 올라가도록 하는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 야당보단 여당 기업이 미래통합당 내부에서 반대했을 것 같네요 자 평택을입니다 저는 역사를 계속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지역구에 자민연으로 시작해 민주당 열린우리당 루틴을 타며 승승장구했던 재선 도의원 3선 국회의원 포함 공직선거 7승 1패 지역구킹 정장선현 평택시장을 제외하면 2010년 이후 평택시 양 지역구 민주당 당선자는 평택합초선에 홍기원 의원뿐입니다 갑은 원유철의 지역구 을은 4선을 노리는 친륙의 유이동 의원의 지역구죠 챔피언은 내 지역구 같은 새 지역구인 평택병으로 옮겨갔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는 생신인 민주당 후보는 저나 덕질인이 호기심을 가질 만큼 특별하게 엉성한 레주멜을 가지고 있네요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59세 남자 한국외대 중국연구소 정치외교문가연구위원 이 경력으로 민주당 외교안보특보로 영입이라지만 출마 경력은 있더라고요 평택 출생 개성초 청담중 평택고 한국외대 중국어과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외대 대학원 아시아지역학 중국정치 전공이었고 북경대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를 받았어요 병역은 본인 중2 전역 장남 육군병장 만기 정가가 있더라고요 2011년 10월에 교통사교 교통사교? 사교를 했겠죠 뭔 놀이야 술을 먹으면 사교하는 거 아니야? 잠깐만 음주운전은 아니에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 재산은 19억 천만원 땅이 35억 건물이 34억 24년식 카니발이 하나 있고요 2022년식 2022년식 G80 제가 이때쯤 되니까 차를 적을 수밖에 없었던 사연은 뒤에 느껴지실 거예요 이렇게 비싼 차인지 몰랐다라고 적어놓은 거는 정말 별게 없어서 그랬어요 컨텐츠가 안 보여요 예금이 3억 7천 채무가 54억 8천이나 해요 위태위태합니다 2004년에 17대 국회의원 선거 평택을 세천년 민주당으로 나와서 낙선했으니까 20년 전이어서 자료도 좀 잘 찾아들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여기가 아니 뭐 사고지역국입니까? 민주당 2010년 경기도의 교육위원 선거에 또 나왔는데 그때도 또 낙선을 해요 그러니까 이 레주멘은 보통 덕질인한테 가는 후보예요 맞아요 20대 국회의원 국민의당으로 평택을 해 공천을 신청했는데 심지어 공천들 탈락을 해요 그리고 났더니 바로 민주당으로 복당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국민의당과 민주당 중간쯤에 있는 컬러의 넥타이를 메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공천에 대해서 다른 예비후보들은 더 황당하고 반발이 있었습니다 이거 탈당 경력 아니냐 이렇게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랬거나 말거나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겠죠? 예비후보도 당연히 있을 만한 지역구인데 이게 무슨 선택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판단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반도체 특별법 공약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지역 공약이 겁내 많아서 겁내 저도 넘기겠습니다 네 가끔 가다 보면 이런 행운하가 있죠 지금 세종가함에서도 갑자기 3% 받던 후보가 지금 유력한 후보로 바뀌었잖아요 저 넥타이 색깔은 틸이라고 하죠 그렇죠 틸그린 틸그린을 메고 있습니다 민주당 후보인데 이거 마시면 당선되는 거다 국민의힘 국민의힘 정우성 46세 남자 포항공대 교수입니다 경남 창원 출신 경남과학고 카이스트 물리학과 학석박 직업을 물리학자로 적으면 더 간지가 낫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게요 육군 입영 복무 만료 한국과학기술원 자연과학연구소 원자연이면 원자력으로 읽고 싶어지긴 하죠 원자력이면 그래서 이 당으로 갔나 싶었네 네 아닙니다 자연이에요 아무튼 여기서 복무를 했어요 정가 없고요 재산 7억 5천21만원 건물 5억 예금 4억 채무 3억입니다 이공계 선후배들이 영국애를 떠나게 되는 현실이 안타까워서 정치 도전을 결심했다 그래가지고 당을 잘못 찾았나 고민을 했는데 그렇죠 국민의당인 줄 알았다 그런데 r&d 예산에 대한 입장을 보니까 아 잘 찾아왔네 싶더라고요 그래요 네 r&d 예산을 부처별이 아니라 프로젝트별로 배정을 해가지고 중복사업을 줄이고 돈을 아끼겠다 이런 공약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정원의 연구노동자 노조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이런 거잖아요 지금의 기준에 맞추면 이 프로젝트를 설정하는 사람들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남아있는 연구비를 따가게 된다 그게 좋은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친분이 되겠다 나는 친구가 많다 그러니까 내가 그들의 친구가 되겠다 그러니까 공부노동자들의 홀리몰리화를 깨가는 거죠 정우성 후보의 입장은 중복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너무 낭비가 많다 뭐 이런 거예요 대통령 입장과 같네요 네 그리고 2월이 불가능한 r&d 회계 시스템 개선도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1년 안에 이게 다 써야 되는 시스템이어가지고 막판에 갑자기 막 쓰고 그래서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그런 일이 있다고 지적을 해요 그리고 정책에 꾸준히 관심을 두고 연구활동도 해왔어요 2010년부터 보수정당 정책자문위원회 맡아왔고요 물리학 이론을 적용해서 정책을 제안했다는데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냥 넘어가고요 왜 말이야? 블랙홀에 빠진 거야? 금융 관련이래요 근데 뭐 아무튼 풀 수 있대요 물리학 이론을 적용하면 정책 문제를 풀 수 있대요 돈을 옥상에서 뿌리면 떨어지잖아요 민주당의 후보 질량이 너무 크면 국민의힘 공천을 받으러 가느라고 이런 그런가 봐요 근데 과학기술 분야에서 본인이 기여했다는 정책들이 일단 쭉 써놨어요 상피제 개선이라는 게 일단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서로 피하는 맞아요 서로 알고 있는 피어 장가라고 하죠 피어리뷰 네 그걸 방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공계 출신 전문 연구요원 제도 기간 단축 이런 게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공동총괄본부장을 맡고 있어요 본인의 지역공약은 당연히 반도체 산업 얘기하고요 교육도 키워드로 하는데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고 이거 중요하다 정도만 얘기했더라고요 네 전문성이 있는데 무려 현 정부와 아젠다가 같은 전문가가 나와 있습니다 평택병입니다 평택역 주변 통복시장부터 스타필드 안성 그리고 동사교차로 사이 한참 젊은 경기도 남부에서도 가장 젊은 축에 속하는 개발도 아직 다 안 끝난 지역이 새로운 선거구 평택병입니다 민주당 여당 두 명의 후보는 모두 평택을에서 건너왔습니다 새로운 미래는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네요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54세 남자 정당인 충북 제천생 서울대진고 경희대 법학과 연세대 대학원 행정학석사 본인 장남 육군병장 만기 차남은 3급으로 현역 병입 대상 현역 입영 대상 보틀어예요 콜라가 될 거예요 맥주가 되는 전가는 2008년 8월 19일에 음주로 벌금 200 맥주가 됐네요 그래서 아버지가 더 마셨어요 2010년에는 음주로 벌금 250 50만원어치 더 먹었어요 나는야 맥주 될 거야 아들을 낳으면 걔는 군대에 가겠지 그래서 많이 마셨어요 병입이 될 거야 나는야 소주 될 거야 재산은 31억 2천만원이에요 건물 12억 6천 예금 21억 3천 주식 1억 1천 9백 채무가 4억이 있네요 은근히 방금 집판 티들이 좀 나네요 네 그렇죠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노조위원장이었습니다 노조 최초로 사회공원재단이 우분투재단이라고 했어요 우분투는 너무 뜻이 다양해서 아무렇게나 번역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어쨌든 민주노총 때는 자본문 남아프리카의 만투어 남아프리카 죄송합니다 인도인 줄 알았어요 인도라 그랬어? 깜짝이야 남아공 만투어 예전에 제가 과실에서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옛날이죠 최초의 노동자본의 정치참여 시도입니다 우분투재단 민주노총 활동할 때는 자본문제에 어느 정도 유화된 입장을 보이는 발언이 많더라고요 저도 한번 어제 찾아보니까 돈이 나쁜 건 아니야 사무금융노조거든요 민주당 부대변인과 여러 당무를 거쳐서 사무금융노조가 원래 한국노총에 있다가 민주노총으로 간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입장들이 좀 보였을 것 같아요 여러 당무를 거쳤고 TV와 종편 시사 프로그램에서 종종 보던 얼굴이어서 얼굴은 저도 익숙하더라고요 다만 김현정 유수소하고 그녀와의 이별이 자꾸 검색이 돼가지고 걸러내기는 상당히 귀찮더라고요 그랬겠네요 21대 평택을 국회의원 선거에 전략공천으로 나와서 지금 유희동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당시에 21대니까요 1.5포인트 차 1,900표 차로 낙선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많이 아쉬운 성적이었겠죠 본인에게도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지난 총선 이후에 평택 뜰 거다 어차피 평택 사람도 아니고 가겠지라고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계속 바닥을 다지고 있었더라고요 아깝게 졌으면 더 해갖고 역전해볼 생각을 해야죠 그랩터원이 이번에 밭을 바꿔줬습니다 지난번 총선에서 노동산법과 같은 공약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전략적인지 어떤 건지 평택 공약을 쫙쫙 바르고 있더라고요 평택의 특성화고와 과학고 설립 농어촌 재생에너지 특구 일자리 창출 농촌 가정 지원에 대한 건의 등등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겠다라고 4년간 배운대로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에서 사무금융노조는 매우 매력적인 교섭 대상입니다 한국노총에서 자진에서 민주노총으로 건너온 온건한데 개혁적이 되어가고 있는 챔피언을 보시겠습니다 물론 새 지역구지만 말입니다 국민의힘 유의동 52세 남자 생각보다 젊더라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국회의원 평택 출생 성동초 한광중 한광고 한국외대 태국어과 미국 캘리포니아대 국제관계약 석사 육군 병장 만기 전과는 2013년에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100만원입니다 재산 6억 8천만원 50대 초반이지만 벌써 4선 도전이에요 이런걸 이제 보아형 정치인이라고 하죠 본지 오래됐지만 아직 안 늙은 I still my number one 보좌관 출신으로 2014년 보궐선거에서 첫 당선됐고요 그때는 너무 원이었겠죠 일본 기호 1번 20대 재선 박근혜 게이트를 계기로 새누리당 탈당해서 바른정당에 입당을 했고요 바른미래당 수석 대변인까지 맡았지만 보수 대통령으로 다시 미통당에 돌아왔습니다 21대에서 3선에 성공을 했고요 19대 20대 대선 그리고 지난 지선 경기도지사선거에서 유승민을 도운 찐유승민계입니다 맞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원래 지역구였던 평택을에서 평택병으로 옮겼는데 여기가 을에 비해 험지라고 평가가 되더라고요 그죠 옆동네인데 험지차출이 됐습니다 네 왜냐하면 평택병을 떼어낼 때 안중지역이 보수세가 그나마 강한데 여기가 을에 남아서요 여기는 그냥 젊은 동네에요 신도시에요 출석률 본회의 88.62% 정무위 90% 대표 발의법안 58개 대한반영 폐기 14건 수정과결 5건입니다 대한반영 폐기 중에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대한 법률 개정안이 있어요 가맹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에 강제거래 대상이 되는 상품과 용역의 종류 가격 산정 방식에 대한 정보를 포함을 해서 가맹정 사업자를 보호하는 안입니다 이게 국감에서 저희가 다뤘었죠 어디 소스를 무조건 가맹정 거기로 사게 한다더나 심지어 중간에 통과비로 가죽이 껴있고 이런 식이죠 국감방송에서도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는 평가가 좀 좋은 편이었어요 국민의힘 후보 중에 또 드물게 지역공량 키워드 2순위로 기후위기를 뽑았습니다 평택을 탄소 리워드 확대 시범도시로 선정을 하겠대요 탄소리 워드로 봐갖고 탄소 리워드 탄소 리워드예요 이외의 지역공약은 국힘 중앙공약과 거의 겹치는 내용들이에요 일본학교 이런 것들이요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새로운 미래 후보와도 싸워야 되거든요 챔피언이 새로운 미래 전용태 50세 남자 원곡초 한광중 평택고 성균관대 졸업 신한금융지주사와 신한은행에서 근무한 금융회사원 출신 금융 대 금융이 그러네요 중간에 국민의힘 후보 빼고 현재 평택 도시발전연구소 대표라고 합니다 재산이 5억인데 평택에 전전전전 임야 임야 잡종지 도로 상가가 있습니다 평택이 발전하면 본인은 대박 발전합니다 그럼요 다만 대출이 모두 까먹었습니다 귀여운 강아지가 많을 것 같지 않아요? 아 시고르자 부정지 되게 순한 눈망울로 쫓아올 것 같아요 가족의 전공상으로 691명 조기 전역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후보가 다니는 평택 성균교회 주석현 목사의 예배로 시작해 정치신세계 김남훈씨의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했답니다 아 네 그 새로운 미래는 그렇죠 공약은 아무리 찾아봐도 소소한 것 이외에 보이지 않습니다 평택 여중 신도심 이전 같은 건 시장과 시의회에 좀 맡겨보세요 네 제발 그러세요 새로운 미래 후보 오랜만에 만나 보았습니다 별거 없었습니다 네 동두천 양주 연천 서부로 돌아와서 다시 선수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난다 경기도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갑 은현면과 남면을 뺀 양주 전체가 동두천 양주연천 갑입니다 동양연 갑에서는 양주를 설명합니다 삼국시대 때 주인이 자주 바뀌던 경기 지역 한복판이 양주이지요 원래는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 송파구 신천까지가 다 양주였댑니다 현종의 지역구 개편 당시 현 서울 동부와 경기 동부가 양광도가 되었는데 여기서 현종은 고려죠 광이 광주 양이 양주입니다 분량을 괜히 채워 보았습니다 역사시간 신명기의 좌장으로 불리는 4선의 현 챔피언이 역대 양주와 동두천의 최다선 의원입니다 챔피언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어둘트 타이거 네 61세 남자 4선의 국회의원입니다 진짜 이게 저 벨빅이 이상한 버릇 들여놔가지고 큰일났어 나도 자꾸 생각나고 섹스 타이거 하려다 참은거에요 난 캐슬 정도밖에 안했는데 젠더 타이거 아니겠어? anyway 양구생 연천 상리초 연천중 당국중 대신고 서울대 법학 사시 28기 연수원 18기 이재명 대표와 연수원 동기라조 이재명계 법조인 중에서는 변호사 유닛입니다 민변에도 있었고요 본인 중위 전역 장남 육군병장 만기 재산은 44억 보험 및 예금이 28억이네요 전체적으로 친명의 다선이라고 할 수 있는 의원들이 지난번 총선 이번 총선을 통해 다 날라갔는데 거의 뭐 유일하게 살아남은 수준입니다 아까 안민석 의원이라던가 안 좋았거든요 배우자는 2,800만원짜리 컨트리클럽 회원권이 있습니다 네 저렴하네요 00년 총선에서는 낙선했지만 04년 탄도리도 국회에 입성 그 다음 총선 낙선했지만 2012년부터 내리 3선에 성공합니다 네 험지에서 계속 지켜왔습니다 지난 대선 전까지는 개파 없이 당내 소수파였는데요 저 밑에서 시장하고 있던 친한 동생이 갑자기 대선 주자로 부상하고 보터는 이재명계라는 개파가 생깁니다 지금도 언론은 친명좌장이라 칭하는군요 본인에게 물어보면 본인은 개보라는 건 정치적 노선을 같이 하고 보스가 있고 보스가 자리도 주고 자금도 대주고 그런 게 정치적 개보지 자기는 그냥 친한 친구라고 부정합니다 돈은 못 받았다 한 푼 줄죠 이재명계라는 게 생기기 훨씬 전부터 의원 당선이 되어 있었으니까 전화하면 안 받더라 제가 잠시 후에 안산 가서 또 얘기하겠지만 친노라는 개파 대단한 환상이거든요 농의원이 한참 대통령일 때는 농의원이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재명 친명계가 환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이 리더가 국회의원이 된 적이 없어요 초선의원이고 중앙에서 친했던 정치인이 없어요 그러면 돈과 조직이 없어요 나눠줄 게 별로 없습니다 이 지점 그래서 그냥 친한 형이 좌장이 됐어요 본회의 출석률 98.80% 국방위 95.65% 대표발의 법안 63개 대한반영팩이 17.46% 수정반영팩이 4.76% 수정가결은 3.11%입니다 그리고 개파 좌장이 국회 열심히 안 나옵니다 보통은 열심히 나왔어요 네 성적이 좋습니다 법안을 몇 개 열어봤는데요 국토위나 정무위, 기재위에서 세금 관련 법안을 많이 발의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주로 취약계층이나 금융약자, 금융소비자들에 대한 세금 혜택을 주는 법안 발의가 많습니다 이런 거 좀 열심히 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따로 찾는 거 들 귀찮게 네 공약을 따로 보도자료로 뿌리지는 않았고요 대신 지난 4일에 김동현 지사를 만나러 갔어요 그래서 양주 스케이트장 유치 경기 북부 혁신형 공공병원 유치 GTXC 의정부 덕정 지하와 기반 조성 지하철 신속 추진 등등에 대한 지원을 경기도지사에게 요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인가요? 네 이 정도입니다 카운터 파트너 국민의힘 안기영 61세 남자 양주사는 정당인 내 꿈에 안기영 지난번에 농축사님이 다뤘거든요 삼행시를 했었어요 그때 안돼 길으면 영 읽어줄게 없단 말이야 전남 영광 출생 왜냐면 할 게 없었거든요 그때도 광주 인성고 고려대 정치학 학석사 황락주 국회의장 비서관 출신입니다 비서관 그만할 때쯤인 98년 2회 지선 안양에서 경기도의원 당선 이어서 재선 3선을 안 하고 다시 당직자로 돌아간 건지 김성수 의원 보좌관 2012년에 다시 안양에 돌아와 총선 출마를 시도했더니 심재철이 있어서 탈락 그때 만든 유튜브 채널이 아직도 있어서 서글픕니다 10년이 됐네요 이후 환경공단 상임이사 유원대 교수 등을 하며 조용히 살다가 지난 총선 전보스 김성수의 지역구인 양주에서 출마 낙선 본인 특공으로 육군화사 만기전역 아들 사회복무원으로 안양시청에서 소집해제 여러모로 근거지인 안양 동안과 양주의 부송사는 모두 배우자 명의입니다 경기북도 독총사를 양주에 유치하자 정도가 유의미한 공약입니다 가급적이면 양주에 있고 싶어하지 않는군요 아들도 안양시청에서 했고 레주메가 그걸 말해주는군요 이런 두 명의 후보를 보셨습니다 을로 가겠습니다 1963년부터 2016년까지 연천군은 아주 오랜 세월 포천과 같은 지역구였습니다 연천 이야기는 포천 가평에서 말씀드리겠고요 양당의 후보는 모두 전 동두천 연천 지역위원장들입니다 여당 챔피언 2022년 XSFM 올해의 망원 수상에 빛나는 국회의원이 3선에 도전합니다 선정은 했지만 의원실의 수상 사실을 알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남병근 65세 남자 직업이 신한대 석자 교수입니다 양주생 신흥고 충남대 법박 전 경기북부경찰청 차장 경찰 유닛 석자 교수도 월급을 줄까요? 네 강의하면 주죠 비정규직이네? 그렇죠 대신에 멋있긴 한데 초등교수네 강의실 개인연구실 안 빼죠 그게 제일 큰 혜택이잖아요 아 그래서 그래서 석자예요 그 의자가 돌이다 어쨌든 저는 못하는 겁니다 최종계급은 경무관이었습니다 한국경찰문학회 회장으로 시인이기도 합니다 경찰 문학회가 있구나 왜 늙은 사람들은 소설은 안 쓰고 시를 쓸까요? 소설은 힘들잖아요 길게 써야 되잖아요 앉아있기가 힘들어서 눈도 안 보이고 노 전가 재산은 4억 2천 본인 육군병장 만기 장남은 이병 소집 해제 컨설턴트가 이것저것 뽀지게 잘 만들어놨는데요 뽀지게? 이거 긍정적인 거예요 긍정적인 거죠? 긍정적인 거예요 뽀지게 잘 만들어놨는데 디자인만 뽀지고 내용이 별로 없어요 아직 그건 디자이너의 잘못이 아니네요 그렇죠 대표 공약은 공여지 미반안에 따른 동두천시 손실이 계산해보니까 22조원이래요 그래서 공여지도 반암받고 22조원의 보상을 받을 거랍니다 미국을 상대로? 누굴 상대로인지는 모르겠어요 트럼프와 싸울 후보입니다 지역의과대학 바이든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누군지 모르겠네 아직 모르죠 지역의과대학과 의료원 유치를 이제 전국에서 봅니다 좋습니다 확실히 이게 가장 큰 의제인 것 같아요 이번 선거에서 의료공백 그러게요 우리 20년 총선에는 엠벙반 방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때의 당면 이슈 지금은 의료공백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여야가 둘 다 이게 지금 표심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정부는 물러서는 방식을 택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봐야 되겠어요 이번에 물러서는 게 선거에 영향이 클 것 같아요 네 근데 비교적 이쯤 물러서는 걸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성적이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요 자 재선의 챔피언 국민의힘 김성호원 50세 남자 동두천생 동두천초 경민중 경민외고 고려대 토목환경공학 학석 박사 동두천 현찰에서 연속 3선을 노리는 디핑딩 챔피언 육군상명 복무 만료 2008년 음주 150 양주에 김성수 의원 보조관을 한 적이 있어서 옆에 안기웅 후보와는 친구 자유총연맹 대회협력실장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총러 아버지 김권목 씨 또한 재선한 동두천시 의원이었는데요 아버지의 마지막 당정은 열린우리당 아이고 열린우리당 닫힘 2017년에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후보에게 허위주전자 양을 한 게 있어요 허위주전자? 허위주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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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사실 민주당이에요 이랬나요? 문재인은 세월호에 책임이 있다 아 왜냐면 노무현 정부 말기에 유병헌의 세모그룹의 빚을 국민세금으로 갚아줬다 허위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쌓은 망언 수혜지역에 가서 빚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 아 그 양반이군요 그 양반입니다 수상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옆에서 이미자 의원이 쳤죠 저게 카메라 있다고 미치도 많아 출석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자 의원의 손버릇 덤으로 알려졌습니다 21대 출석 본회의 91.62% 산통자위 92.75% 대표 반의는 193개 왜 이렇게 많아요? 대한반영 폐기 48건 수정가가 6건 원한가게를 4건 폐기 하나 철회 4 통과가가 많이 됐습니다 무역조정지원법 개정안 현재까지의 무역조정지원 개념이란 건 FTA로 피해 입은 기업 지원이었는데 요즘은 FTA 개방보다는 주요국과의 연계 패러다임으로 변해가니까 법 이름부터 지원체계까지 싹 다 손보는 개정안이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나면 화재 공제제도 같은 것이 있는데 풍수에도 넣어서 근거를 마련해 주자는 최근에 침수가 많이 되고 하니까요 전통시장은 침수가 되거나 태풍 때문에 피해를 입어도 공제제도를 못 받는다 이거는 좋은 개정안이네요 이게 다 수정가결입니다 이거 예전에 소래포구 화재 때 이런 분석기사를 봤던 적이 기억이 나요 원안가결 4건 중 셋은 국회 고위직인 도서관장, 입법조사처장, 예산정책처장을 국회의장이 임명을 할 때 국회의 운영위가 동의를 하는 절차가 있는데요 이거 동의를 하려고 할 때 참고할 자료가 없으니까 병역과 재산자료라도 달라는 것이고요 나머지 하나도 사소한 단어 수정입니다 일도 열심히 하고 막말도 많이 하는 모든 것에 열심히 막말로 후보를 보셨어요 아버지 나를 봐주세요 왜요? 아빠 어디 갔어요? 아버지의 시호연이었다가 그 지역구에 열리누리당이었죠 열리누리당에 있지 광고를 듣고 와서 안산으로 가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XSFM입니다 아두케인 내장 그래픽을 갖춘 안정적인 CPU CPU의 가장 적절한 메인보드 하드디스크만 써본 분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속도의 M.2 SSD 기능성과 디자인을 모두 충족하는 케이스까지 이달의 PC로 빠르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010-8279-5568 원하시는 다른 어떤 사양도 대처할 수 있는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말하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자라온 환경이 다를 뿐 우리도 보통의 청춘대가 다르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재단 18월은 캠페인 22대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 센트럴 경기도 시간입니다 안산까지 왔군요 안산은 4곳에서 3곳으로 지역구가 줄어들었습니다 안산 갑! 경기도 안산시 갑! 간단한 저의 덕진사와 참여정보사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신문은 1에서 3면만 읽던 정덕이었지만 어떤 정치인을 지지해본 것은 97년의 권영길이 처음이었고 02년의 노무현이 두 번째였습니다 거의 픽처 퍼펙트로 기억하건대 02년 가을 세천년민주당 원내인사와 원로 그리고 모든 언론사의 모든 언론인을 포함한 구할은 세천년민주당 경선에서 노무현 고문이 승리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고 지금과 마찬가지로 어느 멍청이 당원들이 경선에서 이런 후보 뽑아주었냐는 의견을 서로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기록이 그러하니 제가 친노라고 소개하는 정치인의 대다수는 02년 당시 어정쩡한 포지션을 유지하던 초선 혹은 당 실무자들이었다가 대선에서 노무현이 승리하자 분노한 당권파에게 어설프게 붙을 타이밍을 놓쳐 그냥 그 자리에 있었다가 시간이 지나자 내가 그때 노무현을 지켰다며 레주멜을 부풀리는 사람들입니다 정치인과 지식인 100명에 한두 명 정도 정말 아무도 아무도 노무현 곁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22년이 흘러 친노가 핍박받는다고 그때를 왜곡하는 노인내 다수와 그때를 모르는 젊은 언론인 다수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에 나는 분노를 해야 하나? 모르겠다 새로 나온 크러쉬 맥주 마트 행사할 때 사온 거 테스트나 하고 일찍 자야겠다 이 얘기는 안산에서 한 번만 하고 잊어버려야겠다 계속 화내봤자 나 자신이 분노에 잠식되는 거 말고 무슨 결과가 있겠나 하고 이 쓸데없는 이야기를 줄입니다 아무튼 이해박는 집 치과 원장이자 안산갑 재선 의원 세천년민주당 김영환은 초선으로서 노무현 후보 출마에 반대했다가 공산연에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민주당에서 주도하고 제3정당을 지나 현재는 지자체장 대통령 최측근으로 불리는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으로 비판받고 있는 현 국민의힘 충북도지사입니다 영호남 이주민의 표 대결 구도였던 안산의 그림을 부순 것은 비교적 좌파 장경수와 완전 좌파 aka 열린민노당 임종인으로 대표되는 17대 열린우리당 안산상록갑 안산상록을 2명의 탄도리 이후부터 상록구는 한나라 침박연대 민주당이 번갈아 당선되며 지역세와 노선 경쟁이 함께 어우러지는 여야의 경기도 주요 전장이 됩니다 상록구 최다선은 현 챔피언 문재인의 삼철 전해철 전 행안부 장관 민주당 후보는 무려 그 챔피언을 꺾고 올라왔으며 여당의 후보는 무려 위의 팔을 꺾었는데도 올라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57세 남자 경남 통영 출생 유영초 통영 동중 대학오 성균관대 유학과 하지만 국내파입니다 동대대학원 정치학 석사 보통 그중 절반은 한국 철학과로 가거든요 한복 입고 설마 수업 듣는 건 아니겠죠 유학과라고 아니에요 수업 안 들어가고 술 먹고 있어요 주로 동대학원 언론학 박사네요 본인 육군 상병 전역 전가는 93년 7월 2일에 폭처법 시위 관련 전가로 벌금 100만 원이고요 2003년 10월 8일에는 상해로 벌금 100만 원이 있습니다 본인 상병 소집 해제 장남은 23년 12월 12일에 입대했어요 제5보병사단에서 일병이니까 보병사단이면 보통 땅깨라고 하나요 땅개미? 일개미? 뭐 그러고 있더라고요 일개미? 되게 어울린다 앞으로 그렇게 물러지면 좋겠어요 일경이면 일개미죠 뭐 엑셀 개미도 많아요 우리가 그거였지 재산은 8억 3천 건물이 21억 6천 예금이 2억 2천 채무가 15억 6천 4백만 원이 있네요 세 차례 출마 경력이 있는데 모두 2위를 했었습니다 당직자형 경남민주당 후보 2019년에 통영 고성 국회의원 보궐선고에 나왔었고요 21대에 다시 도전하고 2022년에는 경남 도지사까지 나왔지만 모두 낙선을 했어요 선거 경력에서 보듯이 통영에서 살다가 이번 선거 때 안산으로 전략공천이 됐는데요 전략공천이 아니라 이쪽으로 온 거죠 SNS나 블로그 그런 관리는 거의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경력에는 언론 노조 활동을 한 경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미디어스 편집위원도 했었고 데일리 서프라이즈의 개건 기자 등을 거친 것 치고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해요 한국교육방송공사 즉 EBS의 정책위원을 거쳤었습니다 2010년에 민주당 추천으로 방통위 상임위원이었고 이게 차관급이라고 해요 아주 높은 자리에서 큰 실수를 합니다 방통위에 갔었고요 각종 언론에 정치평론화로 출연을 하기도 했었고 경상남도당 부위원장이었고요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막말 파문으로 지금 아주 시끄러웠던 그 후보 맞습니다 공천 과정에서 5대 범죄 중 하나로 증오 발언 그러니까 헤이트 스피치를 하게 되면 도덕성 점수에 반영을 하기로 했었던 게 이번에 민주당 공천 과정의 심사평가였대요 그런데 여러 가지 그런 발언들이 있었죠 양문석 후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운동 당시 FTA 반대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고 그 당시 여론도 60%가 한미 FTA를 반대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며칠 전에는 봉하마을에 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절을 하고 있더라고요 공약은 아직까지는 잘 찾아지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지점 노무현 대통령을 비난한 게 헤이트 스피치일까? 그렇게 지정하면 민주당에게 노무현은 종교가 돼버려요 그렇죠 저는 김부겸 총리가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비난했던 얘기는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땐 100명 중에 99명이 노무현 대통령을 비난하는 게 일상이었기 때문에 다만 노무현 대통령을 비난했다는 게 주홍글씨가 된다는 건 너무 파시즘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50살 넘어간 모든 정치인 민주당에서 공천 못 받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그때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대변인이었죠 가장 심각하게 저주했던 사람이거든요 그게 잘못한 건가요? 박용진 의원은 잘못한 건 많지만 그건 잘못이 아닙니다 그거 하나랑 사실 이 사람의 진짜 문제와 결격 사유는 방금 말씀해 주신 방통위 상임위원이 진짜 센 자리인데 룸사롱 접대받은 겁니다 그건 제가 지난 총선 때와 지선 때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좀 뺐어요? 그 결격 사유는 오히려 영원히 공천을 못 받아도 이쪽에서 납득할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혐오라는 개념이 뭔가 되게 핫하네 중요하네라는 인식이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충분히 이해되고 곱씹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김부겸 총리나 유인태 장관이 혐오가 뭔지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그 점에서는 시민사회를 못 따라가고 있죠 아니면 총기가 떨어졌거나 그것을 이해하기에는 어쨌든 특정 인물이 신성화된다는 거는 현대민주주의 사회에서 바람직하진 않죠 정말로 노무현에게 빚을 어마어마하게 그냥 습관적으로 줬던 많은 사람들이 안 그런 척하기 위해서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오히려 되게 분노하게 됩니다 그 지점에 있어서 오히려 유시민 작가가 되게 아싸라하게 대응을 했죠 이번에 이 상황에 대해서 그때 누가 안 때렸다고 국민의힘 이게 또 종편로 국민의힘 장성민 60세 남자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정당인 전남 고흥 출생 경기 국민의 후보들이 호남 후보들이 되게 많아요 고흥 도덕초 서울공항 중 019 서강대 정치외교학 학석 육군 입영 의병 전역했고요 그리고 호남에서 공단 취업하느라 여기 온 1세대들이 되게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안 사는 정과는 2008년에 명예훼손으로 150만 원이 있습니다 명예 많이 훼손하십니다 평상시에 습관성 명예훼손 명예만 보면 훼손하고 싶어하는 스타일을 가지고 계세요 명예 다 계속거라 재산 48억 3,353만 원 건물 57억 예금 12억 증권 7억 채무 24억 가상자산이 4억이나 있어요 빗섬에 올인했습니다 그중 36억은 반포의 아파트고요 빗섬은 가상자산이름이고 거래소 이름이기 때문에 뭐에 올인했는지 확인을 해봐야죠 죄송해요 제가 정말 그거여서 문외한이어서 빗섬이라는 게 있나 보다 뭐 이러고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 비트코인 같네요 평화민주당에 대학생 자원봉사자로 입당을 해서 정치에 입문을 했고요 평민당이라고요 30년간 김대중을 보좌했습니다 그렇죠 이 경력들이 몇 명 보이더라고요 민주당 후보자들한테 대학생 때 이렇게 입당을 하게 되더라고요 평민당으로 그리고 국민의힘에도 많아요 그래서 총재 시기에 비서도 했고요 김대중 당시 총재 시기에 그리고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초대 국정상황실장을 역임했습니다 총선에는 2000년 16대 총선에서 첫 출마했고요 새천년 민주당 후보로 서울 금천구에서 당선이 됐었으나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됐습니다 17대 총선에서 재수의 실패를 하자 그 방음부터 비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명예를 보고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생겼어요 언론인으로 선지 그랬어요 그래서 명예가 너무 많아 중간중간에 18대 19대 총선에서도 도전을 했지만 계속 본선에 오르지 못했고요 이것만 해도 민주당 쪽 당적이었어요 TV조선에서 장성민의 시사탱크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다가 이게 2012년에 민주통합당 경선에서 탈락한 다음에 그 해에 바로 TV조선으로 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2017년 대선에서는 국민 대통합당이라는 사실상 개인정당이죠 창당을 해서 도전을 했지만 정확히는 인수였을 겁니다 인수요 여기는 김천식이라는 사람이 국민행복당이라고 창당해놓고서 정당 대여를 하는 곳으로 추정되는 곳이라서 들어갔다 나온 거죠 전문가의 어시스트 본업 모먼트 멋있어 왜냐하면 여기가 한때는 친반 국민 대통합이었고요 저 에어비앤비에 가서 사는 척을 한 거 아니에요? 한때는 통일민주당이었고 본인은 창당이다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9위로 낙선을 했어요 대선에서는 이후에 안철수 후보가 영입을 해가지고 바른미래당에 진짜 잠깐 발을 담갔다가 21년 국민의힘으로 그냥 갔습니다 또다시 대선을 노렸지만 후보 경선에서 탈락을 하고 윤석열 캠프 서포트에 나서서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까지 갔어요 이리로 옵니다 근데 이 미래전략기획관실이 부산엑스포 유치를 전담하는 조직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유치대회에서 세작! 큰일을 하셨어 세작! 손을 보지 않고 올리다가 위에 팔을 꺾었죠 그래서 아저씨 누구세요? 라는 욕을 정말 많이 먹었어요 유치 실패 후에 이 조직은 아저씨 누구냐겠죠? 아저씨가 누군데 태형이 팔을 꺾어오잖아요 정월로 프레시안에서 그걸 인용을 했어요 유치 실패를 하고 나서 이 조직은 해체가 됐고요 장성민 후보도 사직 후에 총선으로 그냥 나왔습니다 아 이쯤 되면 민주당이 보낸 시사방송을 할 때 진행 스타일이 굉장히 공격적이어서 논란이 좀 여러 번 있었는데요 이번 청선에서도 국민의힘이 150에서 160성 얻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이렇게 경고망동 이슈가 있었어가지고 점심하고 저녁 사이에 식당에 밥 먹으러 가는데 텔레비에서 누구 화내고 있으면 이 아저씨죠 런치 분노 타임 아무튼 경고망동 이슈로 한동훈 위원장에게도 경고를 먹었는데요 그럼 진짜 큰 경고망동인데 근데 그러고 나서도 생각은 바뀐 게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호 공약은 이민청 설치예요 여기저기서 가져오겠다 안산에 이민청 설치 되게 중요한 수건 사업입니다 근데 안산은 어울려요 그렇죠 안산은 근거가 있죠 외국인 인구가 거의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이건 인천 등 여러 지역구에서 눈독을 들이는 사업이라 거의 여기 올인을 하는 느낌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이 사람이 평민당 출신이라는 걸 알려드리는 방송은 저희밖에 없죠 안산의례에서 만나요 장경수 임종인 천정배 재종길 열린누리당 천하통일을 이루었던 17대 총선을 제외하면 안산은 보통 보수 우세였다가 느릿느릿 표심이 밸런스를 찾고 있는 형국입니다 저희 선거데이터센트럴 팀이 드디어 두 번째 천재를 찾아들인 목포 3대 천재의 첫 번째 천재 두 번째가 최대 집일 줄이야 그 사람일 줄이야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 한 10년도 하면 한 명 더 구합니다 우리가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이 이 지역에서 4선 상록구 을과 단원구 을이 앞에 진 지역구라 챔피언이 두 명일 텐데 그 중 한 명인 상록을의 김철민 의원은 이 지역에 원서를 넣었지만 패했고 단원을의 김남국 의원은 모든 민주당 후보 선관위의 코인정보 공개하기라는 찬란한 이펙트를 내어놓고 사라졌습니다 이번 총선 안산을 모두 민선직 경력이 있으며 이 지역 출마 경력이 가장 많은 후보는 무소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58세 여자 정당인 강릉생 강릉옥천초 강릉여중 강릉여고 한양대 사회학과 졸 학생운동 경력은 있지만 정가는 없어요 재산은 6억 800만원 건물이 5억 7천8백만원 예금이 1억 9천6백 딸이 4월 27일에 대출금 만기가 1억 6천5백이 있네요 보통 이쯤 되면 딸이까지 나오면 입대가 언제나 이렇게 나오는데 딸이 입대한다고? 더 무서운 일을 앞두고 있어요 딸은 지금 입당 경력이 엄청 오래전이더라고요 똑같아요 1988년에 평민당에 대학생 때 입당을 해요 평민당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0년에 새천년 민주당 대변인실 부국장을 지내면서 당직자를 계속 지냈고요 참여정부 당시 춘추관장을 지냈습니다 이게 최초의 여성 춘추관장이라고 하네요 이후에는 많이 나오는데 처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익숙한 건 방통위 상임위원회에 되게 외롭게 나가서 계속 화를 내고 있는 모습으로 최근에 많이 봤죠 현 정부가 계속 충돌하는 모습으로 많이 보아서 인지도가 좀 올라갔어요 맞습니다 얼굴도 익숙해지고 19대에 국회의원 선거 민주통합당 비례 17번으로 나와서 당선이 됐었습니다 간당간당하는 아니다 그때만 해도 좀 안전한 위치였는데 17번 10번대 후반쯤 들어가면 평생 당직자에게 한 자리 주죠 네 그렇습니다 2016년에는 출마하라고 했었지만 컷오프 됐었고요 이번에는 현지역 김철미 의원을 꺾고 공천이 되었습니다 진보당 후보와도 단일화를 이뤄내서 우리 에디터가 이렇게 됐고요 그렇습니다 진보당 쪽에서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를 위한 노조법 2, 3조 개정과 그리고 민생법안을 통과시켜달라는 조건을 당연히 걸었겠죠 이건 노란봉투법이랑 별개의 개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노란봉투법 자체는 거의 비슷하게 공통공약처럼 돼 있는 것 같아요 진보당하고 특히 이렇게 단일화를 이뤄내면서 세월호 진상규모가 책임자 처벌에 관련한 공약도 받기로 했어요 네 하니까 이후 행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일화 쉬운 거 아니죠 공약을 받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공약이 있는데요 4.16 생명안전공원 반월 시화공단 노동자들의 투표 시간을 보장하려면 더 길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공약도 있고요 전국에서 최초로 노동 존중 도시에 대한 선포와 공약을 만들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선거에 기본적으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의 연합으로 진보당을 만났다가 이게 뭐 보수 언론에서 색깔론 들고 나오면 어쩌지 이런 자잘한 걱정을 하다 말고 그 걱정을 하지 않기 시작한 게 그런 티가 전혀 안 나기 시작한 게 진보당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산 대한민국 모든 지역구의 지지율 1% 이 카드를 줬죠 이게 생각보다 엄청 크죠 조직력 장난 아니죠 전국에서 1%를 받으면 부산 연재 하나쯤 진 거 하나도 안 아까운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 그러면 이만큼의 카드를 받았으면 노조법 2, 3조 정도는 지금 논의의 대상조차 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생각보다 진보당과의 선거연대가 아주 매끄럽게 진행됐고 윈윈이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매끄럽기도 하고 언론 노출도 손잡고 하는 장면들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것도 아주 의도적으로 되게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보당은 지난 8년 동안 반노회찬 전선으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한 정의당이 비워놓은 자리 포지티브한 경쟁을 하는 진보정당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애썼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언론이 보지 못하는 건데 언론은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포지티브 경쟁을 하는 게 못내 아쉬워서 어떻게든 내부가 싸우는 것듯한 이야기를 보여주려고 애쓰고 있거든요 싸움이 있는 것처럼 보여줘야 클릭수가 많이 나오니까 근데 실제로 알력이 생긴다면 그건 조국 혁신당과 진보당입니다 서로 같은 자리를 놓고 싸우고 있거든요 3당을 원하는 2당이죠 그리고 진보당과 세진보 연합이 아주 오랫동안 공을 들이면서 원했던 그 자리를 조국 혁신당은 한 달 만에 차지했고 판돈을 몇 배를 불려놨기 때문에 실제로 가장 속이 부글부글 조국 혁신당 때문에 부글부글하고 있는 건 세진보 연합과 진보당입니다 정말 싸움으로 장사하고 싶으시면 그 자리를 찾으세요 기자 여러분 챔피언이냐? 아니요 네 아 아직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은 아니에요 국민의힘 국민의힘 서정현 39세 남자 젊어요 법무법인 의담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의담? 의담 경남 창원 출생이고요 창원 사파고 한양대법대 경국대법합정문대학원 나왔습니다 육군 이병 소지 폐제 정가 없음 재산 5억 2,996만 원 건물이 18억이고 예금이 2억인데 채무가 14억이네요 경기도의원 출신이에요 지난 지선에서 안산시 제8선거구에서 당선이 됐는데 올해 초에 사퇴하고 청선에 출마했으니까 인기를 2년도 못 채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비판이 좀 있습니다 그런 재보선이 한 10개까지는 안 될 텐데 더러 있습니다 전 안산을 당협위원장이었고 변호사로서는 수원지검 안산지청 피해자 변호사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권리구제 대리인으로 일을 했어요 도의원 임기 중에 경기연구원이 특정 정당 후보자 공약을 개발하거나 개발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어요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화시키는 거라는데 이게 필요한 조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자체 의회에서 국회처럼 연구위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거의 몸종 부리듯이 부리는 의원들이 있다 라는 문제가 제시가 되는데 그러면 한 번 일을 막 시키다 보면 갑자기 막 선거가 다가왔을 때 중립 의무 이런 거 있는 줄 까먹은 상태에서 이것도 좀 해줘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필요한 거라고 보이는데요 그래요 저는 이거 왜 요청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냥 그 정도로 생각을 했죠 절대 시키면 안 되죠 절대 하면 안 되죠 의회의 연구위원들이 뭐하러 그런 걸 합니까 그런데 이제 공약 개발은 문제가 되는데 개발을 위한 자료 제공은 조금 물을 필요가 드네요 경기연구원 울산연구원 이래서 각 지자체 출연 연구원들이잖아요 그래서 각 해당 지자체의 정책들을 생산을 하긴 해요 그러니까 그때 있는 지자체장과 도지사의 어떤 핵심 사업에 대한 용역을 좀 받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애매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덕적 선은 그어야죠 그렇죠 공약 개발이라고 대놓고 시키는 것 까지는 막아야 되니까 중앙공약으로는 한국형 제시가법 이거는 성범죄자 주거 제한하는 거죠 그리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신설에 신속한 도입을 강조를 하고 있네요 지역 공약으로는 안산 랜드마크 추진 수인분당선 배차 간격 2배 확대 자율형 공립구 전환 추진이 있는데 개성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 후보 안산은 살아본 바 동네마다 랜드마크가 있어가지고 랜드마크 과잉인 지역이거든요 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좀 느낌이 있게 보여주신 지점은 배우자에게 반월신문 주식회사 1900주가 있는데 그냥 젊은 나이부터 이 지역 유지로 자리를 잡으려고 작정한 커플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소속 대단해요 무소속 홍장표 64세 남자 자영업 시흥생 군자초 군자중 안양공업고 인하대 조선공학 이후 한양대에서 지방자치학하고 도시공학 박사도 땄네요 18대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재산은 76억 단원구에 부동산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단원구에 팥이 어디 있어 난 못 봤는데 그러니까 배우자의 보험도 넘나 많아요 조심해야죠 밤길 조심 홍차 조심 밥 조심 밥 조심 계랑 감을 같이 드시면 안되고 본인 육군 하사 만기 전역 장남 육군 병장 만기 1회 지선부터 무소속으로 안산 시의원에 당선이 되어서 3선이 되었어요 이후 한나라당에 입당해서 경기도의원도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2002년에 무소속으로 국회의원에 도전했으나 낙선 08년 진박연대로 진박연대 반란 국회의원에 당선이 됩니다 무려 경기도에서 친박연대가 당선됩니다 하지만 당선되자마자 당시 한나라당 후보의 재산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벌금 500 청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틀립니다 이게 한나라당 후보를 공격해서 그것도 허위사실이어가지고 그것도 청거법 위반으로 의원직도 상실됐잖아요 하지만 새누리당은 관대합니다 어느새 복당 성공 정당은 자비로워요 8년이 지나 2016년 새누리당 소속 그리고 지난 총선 미래통합당에서 출마를 했지만 두 번 연속 낙선 낙선 이해할 수 없다 면서 무소속 출마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공간위원장이어도 이해가 되는데요 이걸 한번 이해 못하고 무소속 출마를 하면 영원히 이해할 수 없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이해가 되는데 후보 본인은 이해를 못한다고 합니다 공약은 안산특례시 아파트 및 주택가 주차장 100% 확보 등이 있고요 그냥 그런가보다 했는데 아동대상 범죄 성범죄 거기다가 무고죄 아이고 안티페미니즘 처벌 강화가 있습니다 무고죄는 우리 정부가 좋아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리고 촉법소년 범죄 처벌 강화까지 엄벌주의 강화군요 성향을 짐작할 수 있는 공약들이 몇 개 보입니다 다 지금 정부에서 미는 것들이네요 이상입니다 미는 게 많은데 그중에 하필 이것들 네 이런 삼자 구도가 완성되어 있습니다 안산은요 안산병입니다 경기도 안산시 병 이 지역구를 이해하는 일은 안산시민에게도 좀 어렵습니다 안산지리학 시간 94년 가을 민자당이 대대적인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면서 기장이 부산으로 달성이 대구로 옹진과 검단과 대부도가 인천으로 편입되는 안이 나옵니다 시화호 간척사업 직후 육지와 이어지게 된 대부도의 주민들에게 좋지 않은 소문이 퍼집니다 인천에 편입되면 핵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온다 괴소문은 아니었던 것이 실제로 민자당이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주민투표가 이루어집니다 질문은 시흥 안산 화성 중 어디에 편입되겠냐 대부도 주민들은 어찌된 일인지 시흥과 화성 사이에 있는 안산에 편입되는 것을 택했고 그리하여 지금도 안산시내에서 차로 30분이 걸리는 두 개의 안산 시내 안산과 대부도 안산이 완성되고 이번 총선 대부도는 안산병입니다 이게 제 말씀이 이해되지 않으시면 지도에서 안산시를 검색하시면 빨간색 원이 두 개가 나옵니다 뚝 떨어진 곳에 대부도가 있죠 체리 모양으로 생겼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팔목이 없어요 그냥 떨어져 있어요 손이 블루투스예요 안산병 지역구는 신안산대학과 와동구장 aka 안산와 스타디움 아 맞아 이거 저기 차 타고 가다 보면 와 뒤에 물결이 있어요 괄호 열고 물결도 공식명칭의 일부 괄호 닫고 이정표에 물결이 있어요 이 있는 초지동과 와동 원곡동 그리고 엄청 멀리 떨어진 대부도의 어촌 표심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진짜 지역 행정구역 단위가 이렇게 떨어져 있을까요 그죠 대부도 주민들한테 투표를 시켰는데 랜덤한 결과가 나온 거예요 심지어 도로도 중간에 끊겨 있어요 현 챔피언 없고 단원갑의 옛 재선 의원이 여당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58세 남자 회사원이고 대구생 영남대 토목공학과 당국대 도시계획학 석사였고요 한국토지공사 근무를 했네요 본인 육군 병장 만기 장남은 공중보건으로 무한보건소에 근무 중입니다 고생 많이 하겠어요 차남은 그러네요 지금 죽어나겠네요 지금 죽어나죠 차출다일 수도 있겠네요 차남은 육군 일병 전역 사유는 군복무 부적합입니다 재산은 19억 4천만 원이에요 3척에 본인 명의 땅이 굉장히 많고요 건물이 6억 4천이고요 졸면서 서죠 원고에는 숫자가 적혀있는데 이걸 지금 농축산이 굉장히 많다고 읽었어요 읽을 자신이 없고요 지금 체력상 건물이 6억 4천 차량은 모두 배우자 명의더라고요 아마 보험 때문에 그랬던 것 같긴 한데 08년식 그랜저 18년식 그랜저인데 누가 08년 거 탈 건지는 궁금하지도 않아요 누가 탈 건지 딱 보여요 그렇죠 예금이 9억 8백만 원이에요 주식도 3억 7천 8백만 원이 있습니다 네 경력을 볼게요 LH 노동조합 위원장 출신입니다 지금 이번에 비율이 줄긴 줄었는데 아주 오랜만에 민주당의 한노총 인사가 들어왔습니다 전국 공기업 노동조합연맹 한국노총 부위원장인 한국노총 공공기관 노동운동 유닛이에요 이게 이 공기업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한국노총에 많이 들어가 있고 한국노총 인사이기도 합니다 지금 요즘 민영아 붐 때문에 공기업 공사의 직원들이 대체 한국노총 뭐하는거냐면서 부글부글 끓거든요 네 민주노총 가나다야겠다 막 이러면서 아무튼 그중 하나 한국노총 LH 노동조합 공식 홈페이지가 페이스북으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페이스북 중요이벤트가 뭐냐면 2022년 11월 더불어민주전 퇴사가 있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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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이벤트? 뭐야 많이 신났었나 봐요 네 많이 신났죠 지역에서 다음 활동을 하는데 어쨌든 출마하려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래 퇴사는 행복하지 이러면서 페이스북 퇴사 기록 되게 웃기잖아 네 웃었습니다 안산 관련한 공약은 자기가 도시계획 전문가고 그리고 협상의 전문가라고 자기를 계속 이렇게 이미지 파잉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노조 위원장이기도 했었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잘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전철 연결하고 gtx 이엿 붙이고 지하화하고 그런 공약들이니까 참고를 좀 해보시죠 대보도가 워낙 좀 독특하잖아요 그렇죠 포도로도 이렇게 갑자기 원하지 않았었는데 포도 농사를 짓게 된 지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대보도가 수도권에 있는 되게 유일한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바다를 끼고 있는 그래서 관련해서 문화예술축제를 잘 해보겠다 정도의 공약이 보이네요 시흥포도가 옮겨왔죠 거기로 참 특이해요 백우도 포도 시화호 일대도 포도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죠 할 게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재선 의원입니다 국민의힘 김명연 60세 남자 축하하고요 축하하고요 축하합니다 이제 막 힘들어도 다들 아이고 축하하고요 축하하네요 정당인 경기 시흥출생인데요 현재는 여기가 안산 단원 신길동이래요 그렇습니다 군자초 군자중 인천고 건국대 사료영양학과 농대 출신인 거죠 축산학과에 축산학과요 한양대 지방자치학 석사 본인 육군 병장 만기 장남 육군 중위 만기 정가 없고요 재산은 33억 9416만원 전 재산을 축하하고 싶어요 토지 23억 건물 8억 예금 2억 6천 증권이 20억 채권 3억 채무 25억입니다 제5대 안산시의원과 19대 20대 국회의원을 역임했었어요 이때 주로 보건복지위에서 일을 했었는데 본인이 되게 내세우는 입법 성과로 당구장 금연법이 있습니다 싫어하신 느낌이나요 당구인들의 원수군요 당구장 사장님들의 천사죠 그렇죠 그렇죠 왜 큐떼 금지법도 하고 초크 금지법도 하지 난 솔직히 그 정도는 아니다 되게 감정실렸다 이해관계자의 발언이었어요 왜 초크도 가루 안 날리나 임기 말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비서실장을 했었는데요 황교안 대표의 명의로 조계종에 설맞이 선물로 유포를 보냈어요 아 기억나요 추라이 추라이 후보 기억납니다 그래서 사퇴 의사를 밝혔었습니다 총원장님 추라이 추라이 아 근데 이러고 또 사흘 뒤에 황교안 대표 강아지가 죽었는데 거기에 작고라고 써가지고 연속으로 논란이 있었어요 아 작고 소중한 추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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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예요 네 강아지가 작고했습니다 김명현 후보 21대 총선 낙선 후에는 자유문화탐방단이라고 지역 중도보수 등산회를 결성을 해가지고 되게 지역구 기반을 열심히 다졌어요 이게 뭐야 좀 짜친이한 거 아니야 이랬는데 규모가 되게 커요 이게 누적 회원이 7천명이고 장재원급이네요 대대인데 버스를 37대 대절했대요 그래서 막 그 예술의 전당 빌려가지고 막 그 김명현 의원이 옛날에 대학 때 막 했던 밴드 공연하고 막 그랬대요 노래 부르고 팬 많네요 최근에는 안산시 보은 회관장이 민주당 경선에 참여를 해가지고 특정 후보를 지지해야 김명현 후보가 유리해진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돌려서 직위 해제된 일이 있었습니다 역선택 공작을 했구만 네 뭐 연관은 모르겠고요 지역 공약으로는 현대 기아차 친환경 자동차 생산 공장 건립 그리고 안산 스타필드 건립 반도체 특성하고 유치가 있습니다 자 개혁신당 개혁신당 이혜숙 59세 여자 정치 컨설팅 공론의 대표 좋아요 정치 컨설턴트인데 무슨 컨설팅을 했는지 모르겠고 아마도 국민의힘 내에 컨설팅 그룹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20년 동안 국민의힘에 있다가 새로운 옷을 입었습니다 개혁신당 디지털 서울 문화예술대 외래 교수를 한 적 있대요 광운대 행박 배우자가 수원 권선의 임차 보증금인데 여기가 진짜 집일 가능성이 있어요 아들 공급병장 만기 512만 2천원이 보증금이에요 이민청을 안산으로 가져오려고 하고 시화호 관리구역 변경 법률안을 공약했습니다 이게 작년에 안산 뉴스에 이혜숙 후보가 기고한 칼럼이 있어요 잘 보니까 연재예요 논설위원이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검언유착인가 아니 검언유착이래 정언유착 시화호를 현재는 해수부사라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이걸 안산이 가져가겠다는 주장입니다 지자체에서 하겠다는 거죠 호수의 70%가 안산인 것이 명분인데 그렇다면 일단 화성군포 시흥과 싸워야겠죠 시화호의 이름이 시흥화성을 합친 거잖아요 그렇죠 이 칼럼이 안산 뉴스의 논설위원으로서 마지막 기고한 것인데요 다른 기고를 보니까 이민청 얘기했고 주로 국민의힘 위주의 아젠다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로봇밸리 이야기도 있어요 여기 안산의 사이언스밸리라는 이름으로 지어지는 산단 프로젝트가 있지요 그런 얘기들 하고 있었습니다 즉 여당 위주, 보수당 위주의 아젠다를 안산 뉴스라는 채널을 통해서 홍보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재산 현금 9천만 원 포함 9,700만 원이 전부입니다 차가 없는 것이고 보험이 없는 것이고 적금이 없는 것이지요 현금 9천만 원 쥐고 있는 것도 참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면 현금 승차가 안 되니까 카드로 승차를 하시면 그리고 저만 해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녹음 전에 금방 카드 결제일이라고 카드 결제일 지나셨으면 지금 불어들었죠 똑바로 기재 안 하면 안 됩니다 아니 저기 공탁금 내고 남은 거겠죠? 그런 거길 바래요 그럼 1억 좀 넘었었네요 공탁금을 적금 예금 다 들어가서 한 걸 수도 있어요 자 광고를 듣고 와서 고양이 스타즈 만나죠 XSFM입니다 아직도 생리대 유목민? 어떤 생리대를 써야 할지 불안하신가요? 100% 유기농 바람물질 유해 성분 불검출 어떠한 피부에도 자극 없이 안전하게 무화학 수확 가공 100% 국내 생산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당신에겐 29 데이즈 유기농 리얼 코튼 울트라 슬림 자 지금부터 머리라는 단어를 입 밖에 꺼내면 죽는 거야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뭐야 그건 머리에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고향갑입니다 경기도 고향시 갑 고향 이야기를 하면서 지뢰도 다 못 치운 농촌 지역이던 고향군 시절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미도 없습니다 90년대 이후 1기 신도시가 된 고향시부터의 역사 고향갑은 지역구 그대로 고향 덕양갑이었습니다 메이저 언론이 여론조사에 넣었던 대선주자 중 최강의 투머치 토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혁국민정당과 열린우리당의 깃발로 재선 12년부터는 통진당 정의당으로 3선을 한 재헌의회 이후 유일의 진보정당 지역구 3선을 한 4선 챔피언이 나와 있습니다 민주당의 도전자는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51세 남자 방송인이라고 제가 썼어요 그냥 서울생이고요 본인도 그렇게 썼어요 아 그렇구나 네 니라초를 나왔더라고요 그 유명한 명문 명동에 있는 명동에 있는 제가 갈 뻔했던 진짜? 부자쭈 받을 놈이에요 그렇구나 반전이네요 그렇진 않은데 어머니가 결국 돈 없다고 못 보냈어요 어쨌든 니라초 원촌 중 경기고 고려대 지구환경과학과 졸업이었어요 고려대 총학생의 고려대 세상에 규명한 광종인가 고려대 아무것도 아닌 게 재밌으니까 지금 다 정신이 나갔네 고려대 총학생의 부회장인데 심지어 또 부소장이라고 했어요 워낙 소장이다 보니까 고려대 부소장으로 감동 6주를 내어주고 부회장이었다고 합니다 부총학생의 장이었다고요 특이하게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전도사 활동을 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자꾸 쓸데없는 거 하면 다 끊어버리겠다고 하면서 신학하라고 하셨나 보다 네 그래서 목회 활동의 전 단계잖아요 전도사 정도면 그랬었다고 합니다 현재 정치연구소 Y 소장인데 이제 이게 제가 두 개가 다 뭉친 거죠 팟캐스트도 잘 하고 있습니다 가끔가다 제가 팟빵에 들어가서 SSFM보다 높은가? 나중에 한 번씩 보기는 합니다 유튜브도 많이 하죠 본인 육군 병장 반기 장남은 3급으로 현역 입영 대상입니다 전과가 있더라고요 97년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유 2년 재산은 6억 5천만 원 정도가 있어요 건물이 7억 3천, 예금이 1억 5천, 채무가 3억이네요 신계륜, 정청래, 손혜원 의원의 보좌관이었습니다 그리고 21대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10번이었지만 낙선은 했고요 김성애 막말! 이 양반이 어디에서 이렇게 라디오에서 막말을 할 스타일은 아닌가 해서 저도 좀 피곤해서 찾아봤더니 이 막말 오브 막말로가 국민의힘 김성애 맞아요 국민의힘 김성애죠 대통령실 종교 다문화 비서관이었잖아요 아마 가장 첫 번째로 날아간 비서관이었죠 일배 프로토타입 관료 그래서 공천 배제 소식과에서 계속 연동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 김성애 아닙니다 네, 흔한 이름 아닌데 하필으로도 똑같더라고요 스타일도 비슷해서 더 헷갈렸어요 저는 솔직히 생긴 건 뭐라고 하죠? 스타일, 옷 스타일이나 이런 게 어쨌든 공약을 좀 볼게요 시내버스 중에서도 마을버스를 준공영제로 전면 실시하겠다라는 것이 주요 공약입니다 마을버스 준공영제? 네, 버스 배참이 정시 운행 공약이 지역 공약이지만 확산되면 좋을 것 같은 공약이에요 마을버스가 워낙 열악하잖아요 특히 중공영제에서 좀 멀어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한번 지켜봤고요 안양 호계에서 막아낸 데이터 센터가 어디로 갈까 했더니 고향을 좀 주목하고 있나 보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건립 저지도 공약입니다 GS건설 계열사인 마그나 PFV가 지난해 고양시 덕이동에 아예 일대의 이런 건축허가를 받아왔더라고요 아, 준비를 하고 있나 보네요 네, 구체적으로 지금 2025년을 목표로 건립에 나섰으니까 주민들은 데이터 센터를? 네, 데이터 센트럴도 폭파해야 하는데 센트럴 말고 센터? 네, 둘 다 폭파해야 돼! 데이터 센터 건립에 자해적이네 데이터 센트럴도 방해 정은정 막말 그렇죠 데이터 센터 건립에 나섰으니까 인근 주민들은 가만히 있다 날벼랑 맞은 건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지역 최대 현안입니다 24시간 냉각탑이 돌아가서 이게 소음이 좀 상당하다라고 하네요 네, 몰랐어요 저도 일조건 침해나 전자파 피해 등등 근데 특히 전자파 피해에 대해서는 과민한 거다라고 설명을 아무리 해도 또 주민들 입장에서 걱정 안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과민한 건 맞는데 또 아니라는 연구 결과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주민이면 그건 걱정 안 하겠는데 문제는 공랭쿨러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시끄러우니까 이건 국민의힘도 똑같이 반대하고 있어요 네, 이는 모든 후보가 여야 다 반대 중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소각장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미디어를 통해서 최대한 많이 얘기하고 소각장 최신 기술이 뭐가 있는지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사실상 모든 기초 지자체에 다 소각장을 두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님비는 나빠요 근데 데이터 센터는 계속 서로 핑퐁하고 치고 박고 계속 님비가 된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지금까지는 국민의힘 후보 국민의힘 한창섭 56세 남자 정당인 경북 상주 출생, 상주고 연세대 행정학과, 서울대 행석, 영국 범잉엄대 행박 행시 34회고요 본인 봉군 중위 전역, 장남 육군 1등병 복무 중입니다 정가 없고요 재산은 10억 1315만 원, 건물이 13억, 예금 2억, 증권 1억, 채무 6억 있어요 관료인이시죠 청와대 행정관, 충북 행정부지사, 윤석열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 차관을 지냈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안이 소추가 됐을 때 장관 직무대행이었어요 그러다가 지난 8월 차관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근데 이때는 젠버리 이슈가 또 한창이었을 때죠 그래서 뭐 매도 시점을 잘 잡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탈출였네요 그런데 갑자기 고향갑의 전력 공전이 됐습니다 고향을 떠나게 됐어요 지옥 같아요 같은 당의 예비후보였던 사람들의 불만도 상당합니다 왜요? 왜요? 여기 있던 당함들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갑자기 메테오처럼 뭔가 낙하 상황이 그렇죠 그렇죠 숨지어 것도 서러운데 욕까지 먹고 있어요 맞아요 공약은 우선 고향시청 원안대로 건립이 있거든요 경기도가 지금 고향시청 이전 계획을 갑자기 재검토한다며 제동을 걸었어요 이게 고향의 큰 현안입니다 기존 시청은 원당동에 있었고 당초 이전 위치는 고향갑의 덕양구 주교동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해서 그냥 원래대로 하자라고 하는 그냥 다른 백석동으로 이걸 옮겨가지고 그냥 있는 건물 쓰자라고 하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그래서 이걸 아니다 원래대로 건립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는 덕양구 재개발 재건축이 있고 기후동행카드 확대 추진이 있어요 제가 이제 좀 늦게 언급을 했는데 사실 이것도 거의 국민의힘 경기 후보들의 공통공원입니다 맞아요 오세훈 기후동행카드 얘기하는 거죠 그럼 진작부터 경기도랑 같이 하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를 빨리 해야 됐던 이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때 마찰이 있었죠 그리고 고향도 당연히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서울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기후동행카드를 쓸 수 있겠죠? 이게 무슨... 뭐야 그러면 하나는 필요 없잖아 둘 중에 그렇죠 그런데 둘 다 공약했어요 그렇게 됐습니다 이 기후동행카드가 어떤 면에서 또 문제가 되는지 어떻게 최근에 얘기를 하냐면 서울의 기후에 관련한 커터를 채워준 거죠 사실상 청년들을 지원하는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제기도 좀 있더라고요 혹시 기후동행카드를 도입하기 위해서 서울 편입을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그럼 둘 중 하나만 하면 되잖아 서울 편입을 하면 이제 기후동행카드가 들어오잖아 그렇게도 도입을 한다 기본적으로는 이 공약을 아무도 지키지 않을 거라고들 행정가들은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의 지자체들은 서울의 구에 비해서 쓸 수 있는 재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포기할 리는 없다는 거죠 맞아요 챔피언을 보시겠습니다 심상정 여자 65세 국회의원 파주생 도마산초 충합여중 명지여고 서울대 사회교육학과 졸업 재산은 5억 8천 심상정 유닛 심상정은 심상정 에디터 몇 번째 소개한 거예요 심상정 후보 모든 선거에서 다 소개했죠 지선 빼고 서울대에서 초대 여학생회를 만들고 구로공단에서 노동운동 이후 10년간의 노동운동 10년간의 수배생활 90년대에는 전국노조와 민주노총 금속노조에서 일을 했죠 금속노조 산별교섭으로 국내 최초 주 5일제를 합의를 했고 요거는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정가는 93년 부처법, 03년 집시법, 04년 민노당으로 전개 입문 이후 갈등과 탄압으로 진보정당과 진보 인사들이 휩쓸려 나갈 때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진보정당의 깃발로 유일한 4선, 지역구 3선의 국회의원입니다 정당 소개 때 말씀드린 정의당의 역사로 가름할 수 있는 정치인생 그리고 문재인 정권, 연동왕 비례대표 이후의 위기를 직면한 정의당에서 이번 심상정 후보의 당락은 정의당의 미래에 대한 상징적인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발의법안 62개, 대한반의 100의 19.35, 수정가결 1.61, 철회 1.61 하나인가봐요 퍼센티지를 알려드렸습니다 본회의 출석률 83.83%, 국토의 83.47%, 전개특위 84.62%입니다 디버프를 놓고 보면 잘했습니다 맞습니다 수정가결된 법안 중에 한국도로공사의 업무 범위에 친환경 개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와 관리를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네요 중요한 법안이죠 공약은 교섭단체 기준 하향 등으로 다당제 연합정치 실현 분노가 느껴져요 그렇습니다 갭투기 근절법 등 무주택 세입자 보호 종합입법 추진 한국판 IRA로 기후경제와 일자리 창출 기후안심휴가제, 녹색 공공주가 확대 등으로 기후민생 선도 국회 기후상설 특별위원회 설치로 기후정치 주도입니다 좋습니다 무소속 후보가 있습니다 무소속 김성남 앵그리 김 그렇죠 무소속 쇠소리가 주락이고 성남이 성남 58세 남자 주식회사 디에센스 대표이사 하버드 행정학 석사 전 직능경제인 단체총연합회 정책위원장이었습니다 재산은 344억 근데 뭘 성을 내고 그래 재산이 15페이지에요 그중에 땅이 9페이지고요 관광휴게시설 등의 건물이 4페이지에요 땅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러면 마이바흐를 탈 것 같은데 의외로 E클래스를 탑니다 검소하네요 돌아다니다 보면 금방 다뤄가지고 싼거 산거에요 정가는 16년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벌금 200 뭔가 대출이 꼬였나봐요 그러게 말이에요 저출생시대에 4자녀를 둔 다둥이 아빠라고 적어놨습니다 이 정도 돈이면 뭐 40명을 낳아도 그렇죠 너무 적게 낳은 것 같아요 돈치고는 본인이 아이를 낳을 땐 저출생시대는 아니었을텐데 그렇기도 하고요 공약은 9천장 수준의 공약입니다 그러네요 외로서 페이지 보느라 밤새겠네요 근데 아들들 중에서는 제대로 군대를 간 사람이 한 분도 없어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저기 공탁금도 걸어놨고요 공탁금도 되게 많아요 장남은 막 언젠가 죄를 지을까봐 공탁금도 걸어놨어요 장남은 계속 입영연기 중이고요 유학으로 차남은 질병으로 전식을 놓여 삼남은 사배복무요원인데 아직 안 갔고 잘 좀 먹이지 왜 그랬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고향을 삼성지구 서울 옆 고향 고향을입니다 서울과 붙어있다 해도 이곳은 구리 남양주 하남과 마찬가지로 도농복합지역이죠 고향의 나머지 지역에 비해 양당이 싸움이 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현 챔피언은 21대 초선 시기에 심각하게 크게 이긴 전적이 있습니다 챔피언부터 보시죠 더불어민주당 제주도 출신인 것 같아요 제주도의 과수원 도로가 2억 7천 건물도 모두 배우자 명의네요 그렇습니다 차량도 배우자 거 18년식 모닝이에요 예금과 보험이 2억 6천 9백만 원 정도 있고요 이것도 역시 배우자가 압도적입니다 선명한 판단 네 그렇죠 대출도 근데 배우자가 더 많죠 당연히 담보가 다 이쪽으로 가 있을 테니까요 대출 안 나오죠 네 mbc 아나운서 출신이죠 그래서 얼굴이 많이 익숙할 겁니다 03년에 mbc 공채 아나운서로 들어왔는데 mb 정부 당시에 언론 노조 총파업이 있었잖아요 그때 노조 집행부였습니다 보직 없이 그냥 붕 떠있다가 퇴사를 해요 그렇죠 그리고 서대문에 우상호 의원 전 의원이라고 표현해야겠죠 우상호 전 의원 지금 우상호 의원이죠 지금 왜 요새 왜 안 보여 어떻게 되신 거야 잠깐 내가 또 높임말을 쓸 필요 없지 열심히 선거운동 지원해주고 있어요 네 우상호 선거도 좀 돕다가 대통령 비소실 행정관으로 갑니다 그리고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좀 볼게요 본회의 94.61% 국토교통이 89.23% 여과의 100% 대표 발인 법안은 101개가 있습니다 대한반영 폐기는 11건 수정가결 5건 원안가결이 3건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원안가결된 법 중에 원자력안전법이 있어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한국수력원자력의 결함 또 의혹 이런 것들이 제기될 때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가 되는 체계가 생각보다 많이 부실했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 국회의원들이 인지를 했을 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통해서 보고를 받는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뒤아 알게 됐었대요 이런 입법활동가들도요 보고 의무가 없나 보네요 그런가 봐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아예 법적으로 강제하겠다라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구멍이 나 있었던 거죠 우리가 원자력이 안전하다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 법적으로도 좀 꼼꼼하게 다시 봐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보고가 안 되면 당연히 안전한 것 같겠죠 아이고 세상에 몇 개의 호롤러법도 있고 비쟁점 법안들도 많기는 하는데 자신의 경력과 특기를 대체로 잘 살리는 법안들을 발의를 많이 했더라고요 이번에도 진보단과 후보 단일화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공기업정책연대 일종의 산별로조 같은 거잖아요 이 공기업정책연대에는 누가 들어와 있냐면 인천국제공항공사, 전국전력노조, 한국관광공사노조, 그리고 한국도로공사노조, 한국서부발전노조, 토지주택공사노조, 해양환경공단노조 되게 센 곳들이 들어가서 무려 11만 명이 속해 있는 조직입니다 짱 세네요 네 여기와 지금 정책연대 그리고 같이 해보겠다라는 것들이 나오니까 어느 정도의 조직력이 보여질지 기대가 된다라는 거 몇 퍼센트 나올지가 지금 보고 싶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공약이 어떤 식으로 다시 재편될지도 관람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영화 반대의 선두에 서야겠네요 그렇죠 네 한국노총은 일 똑바로 못하면 2만원 노조 다 뺏기는 거예요 챔피언을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장석환, 62세 남자, 대진대 스마트건설 환경공학부 교수입니다 스마트건설유닛 토목유닛? 이런 거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름들이 많이 바뀌면 시스템환경공학부, 결국엔 토목관이라고 해요 소마터건설 그런데 여기는 조금 달라요 건설이라기보다는 재난안전 설계 수자원 전문이에요 옛날에 우리과 선배들이 맨날 술집에서 술 먹다가 우리과 선배들이 지랄 맞았거든요 술장 깨고 술병 깨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술병 깼을 때 다 같이 나무를 뽑아서 집을 지쳐 토목공학 노래를 부르는 전통이 있었어요 토목공학과인 척하자고 구문과인 척하자고 머리를 뽑아버릴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뭔가 깨지면 다 같이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전남 순천원 출생이고요 순천고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학사 수공학 석박했습니다 본인 부정맥으로 전시 근로역 장남 육군병장 만기예요 정가는 없음 재산이 56억 481만 원 건설 유닛이에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토지 13억 건물 13억 예금 28억 증권 6억 채무 9억입니다 본인은 도시 전문가라고 소개를 해요 30년 이상 건설 환경 도시 재난 기후변화를 연구한 학자라고 하는데 그런데 기후변화라고 쓰는 거랑 기후위기라고 쓰는 거랑 엄청나게 다른 걸 체크해 봐야 되죠 일부러 기후변화 혹은 지구온난화 정도만 갖다 쓰려고 하죠 네 그런데 공보에는 기후변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특히 수자원 관리랑 활용 전문이어서요 관련해서 방송도 자주 나왔어요 주로 뉴스 재난방송 해설로 많이 나옵니다 홍수 났을 때 집중호, 댐 관련해서 이런 걸로 많이 나오고요 그런 분은 아무리 많이 봐도 기억나지 않죠 자료화면 보느라고 KBS 개권 해설위원 자리를 아예 맡고 있었대요 정치인은 이번에 처음 도전하는 게 아닙니다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소속으로 고향병에 출마를 했었지만 낙선했었고요 국민의당으로 데뷔했습니다 네 그리고 공보에 타후보들과 달리 출마 선언장에 젊은 친구들이 많은 비결이라며 방학 중에 자원봉사자로 일하고 싶다는 제자들이 많다라고 했는데 자원봉사를 쓰고 동원인데요 이 모든 말은 대학원생들이 당근을 흔들고 있다는 걸로 익혀요 그렇죠 네 그런데 공약은 자기 경력과 전공을 잘 살린 것들이 많아요 우선 좀 특이했던 게 물개발 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과 임진강을 공유 하천으로 관리를 해서 서로 수혜도 줄이고 경제협력도 하자는 거예요 싫어하겠네요 출당당합니다 그러니까요 제일 위험함 괜찮긴 한데 불종 외교한다며 경기 북부가 직접 물을 갖다 바친다며 그렇죠 지금 정부 여당 대북정책 기조만 아니면 설득력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경기 북부가 직접 재난 영향을 받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지역 공약도 하천 사업에 좀 집중되어 있습니다 창릉천 통합하천 프로젝트 레이크파크시티 추진 이런 것들이 있네요 레이크파크시티 좋습니다 고향이 우리한테는 도시 같지만 사실 접경지역의 성격도 갖고 있잖아요 그럼요 네 자 무소속 후보 확인 하시겠습니다 무소속 정일건 54세 남자 학원 원장 인데 무슨 학원인지는 안 적었어요 당국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전 민족통일촉진본부 홍보실장이라고 합니다 찾아보니까 있긴 있어요 이런 게 네 네 무슨 시위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재산은 4억 7천 재산 내역이 아주 심플하게 집이 2억 예금이 2억 7천 학원은 어딨나요? 집이 공부방인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과외를 하나? 그럼 학원이 다를 텐데 또 가정학원도 신고는 해야 되죠 그러니까요 반인을 받아야 되니까 학원하고 공급방하고 또 허가가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병역은 육군 상병 복무 만료 정가는 없고요 알려진 정보도 없습니다 혹시나 해서 제가 1권 학원도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전국에 그런 학원 하나쯤 있을 법도 하잖아요 없어? 없어요 여러분이 만드세요 네 전국에 있는 전국에 있는 체육관 1일권 정보만 봤어요 1권 학원 없대요? 부모 입장에서 보내면 책을 진짜 1권만 읽힐 것 같아요 100권 학원도 아니고 그럼 독자로 면제는 못 받아요 그래서 아주 유니크한 사실 전국에 1권 학원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게 힘들 수밖에 없는 게 박정희의 정일권 총리랑 이름이 똑같으니까 그렇죠 자 그럼 빠잉 내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니지 빠잉 좋아요 고향병입니다 경기도 고향시 병 분류상 여성운동 인사로는 최다선 의원이며 헌정사 유일의 여성 총리이자 메이저 언론 분류상 민주당 사상 유일의 여성 대권주자 한명숙을 키워준 일산구 갑, 현, 고향, 병입니다 이후에는 교육부 장관 사회부총리까지 오른 민평명계의 연건 유은혜 전 의원이 재선 그녀의 자리를 이어받은 삼성 출신 변호사 홍정민 의원은 최초부터 친명계로 재선이 유력하다는 설이 지배적이었으나 민평명계 막내에게 경선에서 패해 더불어민주연합의 벤치워머가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 보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55세 남자 정당인 전북 부한생 구함초 서울남중 당곡곡 경희대 무역학과 졸 경희대 총학생회장 출신이에요 병역은 수형으로 인한 소집 면제입니다 전가는 90년 11월에 민주화 관련 전가로 징역 2년이 있어요 재산은 5억 3천입니다 건물이 4억 6천이고요 현금은 600만원이 있네요 예금은 1억 8천 5백만원 채권이 1억 5천 작년에 월세보증금까지 합해서요 잘 갚으셔야 되겠죠 김대중 정부 출범 당시에 민주당 당직자가 그때 돼요 주로 총무국장 조직국장 국제국장 등으로 해서 당직자로만 무려 19년 인생 성인 인생의 대부분을 당직자로 살아요 김근태 국제위원회 비서로 시작을 했었고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냈습니다 오랜만에 발음하자니 어렵죠 청와대 반려견은 꼬물이고요 반려문은 쨍쨍이래요 요즘에 이게 완전 트렌드예요 반려동물 이름 저 이미 인스타 가서 구경하고 있어요 사진이 얼마 없어서 아쉬워요 87학번으로 당시 6월 항쟁 당시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잠실 역도 경기장을 빌려서 하나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집에 하도 안 들어가니까 발언을 좀 하고 있었나 봐요 신입생 대표로 근데 뒤에 딱 돌아보니까 엄마가 있었대요 근데 그 엄마가 아들을 끌고 가려고 했던 게 아니라 하도 집에 안 들어와서 아들 보러 왔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에피소드를 좀 얘기해서 읽어봤습니다 당직자로 청와대에 있는 동안에는 자기는 있었고 민주당 이름이 12번 바뀐 걸 봤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정말 고향을 지킨 나무예요 제가 보기에 민주당 역사의 산증인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걸 다 외울까? 퀴즈도 한번 내보고 싶어요 몇 년도? 그럼 민주당 왔다 술 몇 잔 들어가면 바로바로 할 거예요 그 로고 밖으로 얼마나 바쁘게 다녔을까요? 그죠 간판 가게도 많이 다녔을 거 같고 그걸 의원이나 대표는 못 외워도 당직자 하나 알죠? 네 유일하게 입장을 하나 물어본 언론이 있더라고요 고향시 서울 편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제일 셉니다 정치적 논의 자체를 거부한다 그렇죠 떠들지도 마라 떠들지도 마라 또 안 되는 고향병 후보는 두 명입니다 국민의힘 국민의힘 김종혁 61세 남자 정당인인데 또 언론인이에요 진짜 방송사 다 보네요 진짜 검찰 빼면 언론인 거의 90%예요 둘이 앞에 네 경기에 정말 많아요 경기 강화군 출생 고향에서는 30년을 거주했다고 합니다 중동중 마포구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본인 육군 병장 만기 장남 해군 병장 만기 정가 없음 재산은 17억 128만 원 건물 8억 예금 3억 9천 채권 8억 채무 4억입니다 중앙일보 편집국장과 JTBC 대기자 JTBC 미디어텍 보도 제작 부문 대표를 역임했어요 여긴 JTBC죠 네 JTBC 출신 JTBC 출신은 양당 다 가더라고요 네 2020년에 JTBC를 퇴사를 했고요 책을 하나 냈는데 이게 좀 잘 팔렸어요 문재인 정권을 좀 강도 높게 비판하는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나라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이게 히트를 치면서 방송에서 보수 농객으로 여러 곳에서 불림을 받기 시작했고 활동도 활발하게 해요 현재도 김연정의 뉴스쇼 고정 출연 중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21년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 대선 캠프에 합류를 하면서 최재형에 투자했군요 네 그리고 22년 지선에서 고향 시장에 출마를 했었지만 경선원에서 패배했어요 이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고향지병 당협위원장 등을 거쳤고 지금은 국민의힘 조직 부총장입니다 사실 오려는 사람 있었으면 바로 쫓겨났을 수준이었겠네요 최재형 계였다니 방송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버텼어요 3호선 급행화를 비롯해서 경기 후보도 하는 교통 재건축 일자리 공약 일단 다 넣었고요 눈에 띄는 거 뭐요? 한강 리버버스 및 UAM 일산 연장 오세훈과도 밀접한 오세훈 열심히 미는 사업들 이거 저희가 기후동행 카드 사업을 예전 글 시간에 다루면서 언급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네 상가수 상한 것일까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모빌리티 업체들로부터 두둑하게 무언가를 챙기는 정치인은 안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서울에서도 이미 실패를 했는데 어떻게 이거 일산까지 연장을 할 생각을 했는지 궁금해요 물어보고 싶어요 리버버스 근데 이러면 모빌리티 업체들은 매월 시민들이 내는 이 기후동행 카드의 금액에서 일정 부분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회사들을 안망하게 해줘요 만약에 안망해도 매출이 잘 안 나온다 치죠 안망하게 해준 대가로 또 뭔가를 받을 수 있게 돼요 정치인들은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기후동행 카드의 실제 얼굴은 그겁니다 아무도 얘기 안 하지만 저희 방송에 계속 강조합니다 자 이 전 두 명의 후보가 있고요 됐죠? 네 네 고향 정입니다 경기도 고향시 정 경기도 시간 31번째 지역구 고향 정입니다 2010년대 이후에 일산 서구가 조금이라도 들어간 지역구는 모두 민주당이 승리했습니다 일산 서구 최초 챔프는 김영선 전 한나라당 대표가 차지했으나 이후에는 민주당 후보 유은혜, 김현미, 홍정민 등등 일산 서구 최초의 남성 국회의원인 현 챔피언 이용우 전 카카오뱅크 대표는 경선에서 졌습니다 여당에도 경선에 도전한 현역 의원이 있었습니다 청담동과 잠원동의 부동산을 소유한 셀프어클레임드 부동산 전문가 김연아 의원은 이번에 국민의힘 중앙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았지만 지역의원들에게 지선 공천을 믿기로 현찰을 상담받다 걸린 것이 영 캥겼던 국민의힘이 그의 공천을 취소하면서 서울 양천구의 전 의원이 이곳의 전략 공천 되었습니다 먼저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52세 남자 전북 전주생 전라고 고려대 사회학과 아이오아 주립대 대학원 경제학 석사 한국항공대 대학원 정보통신공학 박사과정 수료 본인 육군 병장 만기 재산은 16억 8천만 원입니다 건물은 배우자 명의로 대구와 일산 서구에 있더라고요 차량도 배우자 명의로 21년식 펠리세이드가 있습니다 예금과 보험은 8억 7천 채무는 본인만 빚은 남편한테만 있는 거예요 1억 3천 9백만 원이 있네요 김현미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시작을 했어요 정치인생을 그리고 김진표 국회의원 보좌관을 했었고요 2006년 4회 지선부터 6회까지 경기 고양시 의회 의원으로 도전해서 4회에는 낙선을 했고요 5회 6회에는 당선이 되었습니다 네 재선의 도의회 의원입니다 제가 어디서 많이 봤나 했더니 김성애 팟캐스트 오른소리에 나와서 인지도를 많이 높였더라고요 얼굴은 익숙하다 했었거든요 지역의 동료군요 역시 데이터센터 반대에 앞장을 서겠다는 것이 주요 공약이고요 재생에너지 사용 기준과 비율을 강화해서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감세 정책을 당장 중단하고 횡재세를 도입하겠다라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고양시가 접경지역이잖아요 이에서 평화경제특구도시를 건립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건립하다가 멈춰버린 게 CJ 라이브시티더라고요 고양에 그래서 이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가 모두의 고민인 것 같더라고요 이거를 방송영상벨리, 일산테크노밸리, 케이밸리로 만들려고 해서 이 벨리 벨트를 만드는 것이 공약입니다 고양시 민주당 출마자들이 모두 CJ 라이브시티 공사 관련한 공약을 내고 있으니까 한 번은 말씀드리고 지나가는 게 맞겠다 싶었어요 여기까지입니다 현재까지는 답이 없습니다 상대는 국민의힘 국민의힘 김용태, 56세 남자 사단법인 한국보험대리점협회 회장이라고 적었어요 대리점 직업을 대전 출생, 대전 중앙 초 한밭중 대전고 서울대 정치학과 본인 육군 상병 소집 폐제, 장남 육군병장 만기 정과는 99년에 도로교통법 위반 100만 원이 있고요 03년에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250만 원이 있습니다 처음 거는 음주운전 괄호를 안 적어놨는데 아마 둘 다 음주운전이 아닐까 싶어요 이제 오오라가 읽히지 않아요? 글씨만 봐도 알코올 냄새가 살짝 나는 것 같아요 술 냄새가 나는 것 같은 느낌 습관성 약간 이런 느낌이죠 재산은 18억 4,438만 원인데요 건물 8억, 국민의힘 후보 중에 드물게 건물이 하나밖에 없어요 정직하게 자기가 사는 집인 것 같아요 비교적 개털? 명등포에서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금 7억, 증권 2억 있습니다 18대, 19대, 20대에서 서울 양천구 울 국회의원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이때 한나라당 새누리당 소속이었고요 탄핵게이트에서 빠르게 바른정당으로 갈아탔다가 또다시 빠르게 자한당으로 보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빠른 사람이군 21대 총선에서도 출마를 했었어요 미래통합당 후보로 구로구울로 이번엔 출마를 했었는데 낙선을 했고요 약간의 페널티로 자기 지역구는 잃게 됐고 아무튼 서울에 있었는데 더러운 곳으로 와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서로 문재인 포퓰리즘이라는 책이 있네요 자서전인가요? 한 권만 내면 자서전 아닙니까 보통? 지난 총선 원고에서 농축사님님이 프레임 선거에 충실한 후보라고 평하셨는데 지금도 그래요 본인 얘기보다는 얍욕을 더 열심히 하는 탑입니다 방송 출연도 그런 성향에 맞게 활발하게 하는 편이고요 제가 여기에 데이터 센터 얘기를 적어놨는데 조금 길게요 그런데 다 설명을 해서 여기서 할 필요가 없어져서 분량이 확 줄었어요 당연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CJ 라이브 시티에 대해서는 골든타임 내 해결 이 정도 얘기만 하고 어떻게 해결할 건지는 말 안 하고 있어요 골든타임도 멈춘 지 얼마였는데 그것도 사실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어요 이미 지났지 않았나 싶은데 그렇게 공약은 다 했던 얘기고 하나 다른 게 공부의 오타가 있네요 밀어붙였습니다를 밀어붙였습니다라고 썼습니다 그렇죠 붙이다 치읓이는 우편송다를 의미하는 편지를 그냥 붙인 게 아니고 편지를 쓱 밀어붙인 거죠 자기가 양천국 5일 국회의원일 때 박원순 서울시장이 반대했는데도 재건축 밀어붙였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재건축 재개발 잘하겠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어디 붙여서 보내시려는 건지 등기속달로 빨리 보내셔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의 경기 포천시 가평군에도 김용태 후보가 있거든요 맞아요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거기는 천하용인의 김용태예요 네 얼굴 보시면 바로 구분되고요 네 네 중앙당이 가기 싫다는 사람을 고향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네 그래서 배달 왔어요 둘 다 맞네요 북치다도 맞고 부치다도 맞고 밀린 것도 맞아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센트럴에 남아있어요 그 억울함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그럼요 절반을 돌았습니다 광고 뒤에 의왕과 전의 스타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XSFM입니다 두피를 씻자 빅그린 카렌듈라 샴푸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탄수화물과 당이 당신을 위협합니다 식후 혈당 상승 억제 탄수화물의 지방합성 억제 이제는 챙겨 먹자 로아셀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제조원 우리바이오 유통판매원 로아셀 바이오팜 광고 듣고 왔습니다 XSFM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센트럴 경기도 시간이고요 지금 동네랑은 상관없지만 수원정의 이수정 후보가 지금 야당 선대위원장이 되셨잖아요 명예 또다시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는 캐릭터죠 저는 그게 제일 웃겼어요 파의 쉴드 파쉴 되게 멋있는 클랜 이름 같잖아 파의 쉴드라니 진짜로 파돌리기를 하시더라고요 파돌리기 서울 강남권에서 먹는 고깃집에 양파랑 파는 다 의왕에서 만듭니다 의왕과천으로 왔습니다 경기도 의왕시 과천시 시흥군 과천면이 86년의 과천시 시흥군 의왕읍이 89년의 의왕시가 됩니다 최소 광명, 안양, 과천, 군포, 반월, 의왕이 옛날엔 다 시흥이었다는 건데 겁나 거대 제국이었나 봅니다 시 승격은 민주화 수복과 시기가 겹쳐 소선거구제로 시의 역사가 시작되는 의왕과천은 13대 이후 언제나 붙어있는 선거구입니다 현대 정치사 90년대 중후반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을 포함해 광범위하게 젊은 인재를 영입하는 데 열을 올리던 상도동계와 동교동계 아무래도 민주화의 주역들이 주로 DJ에게 영입되는 흐름을 보고 마음이 급해진 상도동계는 풀을 넓혀 검사들을 수송을 합니다 이들 중 대표 영입인재가 모래시계 검사 홍준표 과로열고 구홍판표 과로닫고 그 외에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에 참여하여 사건을 평화로이 해결했다고 스스로 자랑하고 다니는 젊은 전 검사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안상수 과로열고 포탄 과로닫고 동교동계도 그의 영입을 고려했다고 전해지지만 뒷조사를 자세히 해보니 일부분 뻥이 섞여있다는 증언을 파악하자 영입을 포기합니다 한 사람이 급했던 신한국당이 그를 데려가죠 안상수 변호사는 당시의 이야기를 자신의 입장에서 다룬 박종철 사건 수사검사의 일기라는 책을 냈고 그의 주장의 신빙성을 당최 믿지 않았던 박종철 기념사업회는 그 책에 인세를 기부하겠다고 한 안상수 변호사의 오퍼를 거절합니다 그는 정계에 데뷔하자마자 의왕과천 지역구에서 내리사선을 하고 당대표에 올라 이것이 자연산 포탄입니다로 정리할 수 있는 막말 퍼레이드로 스타가 되며 전 당대표 주제에 다음 총선에서 컷오프되지요 행불상수 포탄상수 자연산상수를 지나 의왕과천의 챔피언은 모두 민주당의 초선입니다 20대와 21대의 승자는 모두 환경전문 유닛들이지요 재선에 도전하는 챔피언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39세 여자 국회의원이고요 부산생 안산 덕성초 서해중 백영고 성균관대법학과 서울대대학원 법학석사 수료 재산은 12억 2천만원이네요 건물이 16억 7천 예금이 1억 9백만원 정치예금이 1천3백 채권이 2억 3천 채무가 8억 천 건물 지을 때 받았겠죠 21대 의왕과천에 출마를 해서 처음이었는데 43.38%로 득표를 하면서 국회의원이 됩니다 대학 재학 당시에 사실을 합격을 해요 뭐 이런 경우 많죠 김현장 법률사무소에서 환경에너지팀을 맡았었어요 그리고 국무총리실 산하의 녹색성장위원회 활동을 했고요 예전에 제가 인터뷰했을 때 본인이 말한 바로는 기업들의 ESG 컨설팅 담당이었다고 하더군요 김현장이나 꽤 큰 로펌들이 이것들을 요새 많이들 하더라고요 저는 변호사면 다 소송을 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컨설팅 업무를 하는 나중에 소송 당할 일 없이 미리 컨설팅해 주는 거죠 제가 이제 사실은 이런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한 질문을 그때 이소영 의원한테 했던 거였는데 당신 김현장에서 대기업 뒤처리해 주다 온 사람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고 싶었던 거였는데 답변은 이렇게 나왔었어요 김현장에는 워낙 변호사들이 많아서 서로 누가 있는지도 모른대요 우리한테 김현장의 이미지가 데블스 에드버킷이어서 민주당의 김현장이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사실 젊은 사람들은 제일 못된 짓을 하다 오기에는 너무 커리어가 일천합니다 본회의를 볼게요 출석률 97.01% 첨가를 4번 했어요 저 일 있어요 우리 결색 한번 국토위 기후위기 특별위 예결특위 모두 100% FM입니다 아이고 눈 떴다 국회 가자 이거죠 대표 발의는 총 51개 대한반영팩이 8건 원안가결 3건 수정가결 1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수정가결이 디자인 보호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어느 디자인에는 감각이 없는지라 궁금했어요 디자인권에 대한 침해가 그동안 침고죄였대요 그러니까 이에 침해죄를 현재의 침고죄가 아니라 일단 수사 개시와 진행이 가동하도록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서 아주 작은 기업 거를 침해를 했는데 눈치가 보여가지고 신고를 못하면 그냥 그렇게 권리가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피해자가 기소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표현 반의사 불벌죄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먼저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을 해서 디자인권과 전용 실시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라는 그런 법입니다 침고죄는 침해받은 쪽이 피해자가 신고를 하고 해야 되죠 고발고소를 해야만 수사가 진행되는데 반의사 불벌죄는 그게 아니라 일단 진행을 하고 피해자가 이건 처방하지 말아라 주세요라고 확실하게 의사 표명을 해야 안 끊는 거죠 이게 성폭력 사건에 많이 악용됐었잖아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범위가 넓게 쓸 수도 있겠더라고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아이템 빼앗아가는 일에 아주 요긴하게 쓰일 것입니다 흔한 일인 거죠 대기업들이 아주 싫어할 법입니다 애니메이션이나 캐릭터나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옛날에는 음악도 표절이 침고죄여서 그곳에서 넘어갔던 일이 되게 많았죠 요새는 굿즈도 워낙 표절이 많아서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의혹을 따지는 모습으로 인지도가 갑자기 많이 올라왔어요 이재명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서도 비판도 좀 세게 했었고요 당내에서는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관해서 당연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관련한 공약을 입안하고 아마 이거를 많이 짰을 것 같아요 이거 넣으라고 그래서 그렇다면 의왕과천이 굉장히 어울리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과천이 시의회 차원에서도 교육위원회에서 되게 열심히 움직이더라고요 지역구에서 레미콘 운송노동조합의 움직임이 가장 먼저 포착이 되더라고요 군포, 의왕과천 이쪽으로 굉장히 열심히 지금 레미콘 노동조합들이 다니고 있고 정책 협박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항상 포착이 됩니다 출근할 때마다 항상 레미콘과 같이 하거든요 아니 대한민국 공사 3월에 다 시작하나 봐요 발풀렸다 공사하자 환경전문 변호사와 레미콘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지 한번 봐야 되겠죠 부지런히 다니면서 지지선언과 동시에 권익보 확장 힘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거 기간에 맞춰 시민단체도 그리고 운동조직도 이익단체도 부지런히 발품을 팔고 다니는 때이죠 이 활동들이 작동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선거가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도전자 만나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 참고로 선거사무소가 같은 건물에 있습니다 최기식 54세 남자 또 검사 변호사 경남 밀양 출생 밀양고 고려대 법학과 강원대 법학 석사 북한 대학원대학교 북한학 박사 4시 37회 연수원 27기 한동훈과 연수원은 동기라네요 본인 육군 대위 만기 법무관이었고요 장남 신체 2급 현역병 입영 대상입니다 정가는 없고요 재산은 22억 7,998만원 건물이 17억 예금이 4억인데 본인 농협계좌 중에 천원 들어있는 계좌가 있어요 만들고 까먹은 것인지 1이라고 써있네요 가져마라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죠 통장 만들 때 냈던 돈입니다 뭐 이벤트로 했었나요? 증권은 8천만원 채무가 1,900만원 있습니다 아버지가 일제징용 피해자이자 소장농이어서 되게 유년기를 어렵게 보냈다고 하고요 검사로서는 대구지검 1차장 검사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장을 거쳤습니다 수사했던 사건들 중에 유명했던 것들이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 그리고 이재명 친형 강제 입원 의혹 사건 하지만 가장 유명한 경력은 2006년에 1심의 관첩단 사건을 수사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통일이랑 북한 인권 관련해서 활동을 많이 했대요 연수원 때부터 이쪽에 관심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법무부 통일법무과장도 했고요 주 독일 대사관 법무협력관으로 가서 통일 관련해서 공부도 했고 그리고 검사를 나와서는 북한 인권기록보존 소장도 역임을 했습니다 무슨 80, 90년대 레줌에 갔네요 그렇게 말이에요 정치검사인데 옛날 공안검사 같은 느낌 그러니까요 그리고 탈북민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 활동도 많이 했대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열심히 비판을 해왔고요 당선이 되면 자유민주주의의 체제의 통일에 힘쓰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는데 관련해서 중앙공약은 아직 따로 나온 게 없더라고요 법안을 입안하겠다 이런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지역공약을 보자면 지금 의왕과청의 최대의 현안은 교통난입니다 최 후보의 해법은 위례의 과천선 의왕 연장을 하고 역신설을 통해서 강남 접근성을 향상시키겠다 이런 거고요 이외의 공약으로는 상급종합병원 유치 과청정사 유의부지 공원화 지식정보타운의 소각장 폐열을 활용해서 워터파크를 세운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의왕에? 의왕에 호수에? 호수 워터파크 있잖아요 의왕호수 거기 지열이 나온 소각장이 님비니까 그걸 활용하겠다 이런 거예요 꼭 집어서 워터파크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워터파크가 온천이 되겠는데요 오히려 그게 더 좋을지도 온천도 워터파크의 하나다 토이스토리를 패러디를 해가지고 블로그에 보니까 초이스토리라고 로고를 만들어 홍보를 했는데 본인이 직접 코스프레를 했어요 거기 주인공의 카우보이 캐릭터 있잖아요 그냥 합성하지 헤이 엄청 정성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뭐 귀엽네요 그리고 제법 어울려요 네 귀엽네요 배경이 파란색이에요 온천 얘기하니까 대전 유성호텔 온천호텔이 너무 아쉬워요 경로민주당 파란색이랑 바른미래당 민트색이 섞여 있어요 저번에 밥 먹으러 주머니에 손 꽂고 나갔는데 저희 동네 시내가 이 건물밖에 없거든요 시내라고 할 수 있는 게 개소식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수도권 국민의힘 후보들이 힘든 게 자켓을 두 색깔을 준비해야 되죠 홈 앤 어웨이 지지율 올라가면 홈 자켓 입고 지지율 내려가면 어웨이 자켓 입어야 돼요 지금 과천 정도까지 오면 여기서부터는 북쪽으로 죄다 흰 잠바 입고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리로 가죠 경기도 구리시 고도 성장기인 80년대에는 시로 승격된 읍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남양주군 구리읍도 86년의 시가 되었지요 80년대에 성공한 기업인이자 구리시 3선 전용원 의원의 약점은 유명세였습니다 왜냐하면 재선 시기에 그를 이긴 92년의 상대 후보는 갑자기 생겨난 통일국민당에 본인도 정치 신인이었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코미디언이었던 정주일 과로열고 이주일 후보였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대부분 통일국민당 정치인들이 그러했듯 정주영 당대표가 정치 1선에서 물러나자 그도 정계 은퇴를 선언했고 이후 구리의 표심은 천천히 민주당 상승세 곡선을 그립니다 전용원 의원 이후 20년 중 16년간 민주당의 승전보를 알린 챔피언의 5선 도전 시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61세 남자 국회의원 경기 가평생 가평중 춘천고 서울대 철학과 졸업 본인 수영으로 인한 소집 해제 영원히 봤는데 아직 61살밖에 안 됐어요 장남 LG화학기술연구원으로 복무 완료했습니다 전과가 있죠 85년에 폭처법 위반 같이 민주화 관련해서 징역 10월이에요 재산은 20억 1천만 원입니다 건물이 10억 2천 예금이 5억 2천 채권이 3억 5천 채무가 4천 7백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이고 후보가 젊었을 때죠 1988년에 평화민주당의 입장 입장했죠 입장 추미애 전 장관도 들어가고 이때 한 번은 싹 들어가던 타이밍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두 번 타이밍이 있었는데 문민정부가 들어온 다음에 양당이 영입 경쟁하던 시절 그리고 그 다음 그때 86세대의 운동권 스타들이 다 들어왔고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들이 최정치 국민의의 정권교체 이후에 한 번 쓱 들어오죠 이후 민주당 계열로 탈당과 입당을 조금 반복을 하는데 중간에 잠시 무소속이긴 했지만 대체로 당적이 꾸준합니다 입당한 게 23살이잖아요 그때 대학생들이 많이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평화민주당에 국제 갔다 오자마자네 네 2000년에 16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지역구 변경 없이 구리만 출마합니다 16대 낙 17대 당 18대 낙 19대 당 20대 당 21대 당 4선 의원이에요 출석률 볼게요 본회의 95.21% 외통위의 93.33% 인사청문위 100% 대표 발의는 많지는 않네요 35개 대한반영 폐기 3건 폐기 1건 원안 수정과결 법안이 없는 경우는 제가 또 처음 봤어요 민주당 기준으로는 중급이지만 4선 의원 중에서는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국을 돌아보니까 대한반영 폐기법 하나만 볼게요 2022년에 발의한 건데요 형의 집행 및 형 그 말고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인데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본권이잖아요 그런데 이 변호인과의 접견 장소가 접촉 차단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접견하도록 원래 돼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가운데 차단이 없는 데서 해야 되고 우리가 드라마에서 많이 봤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거의 잘 지켜지지가 않았었대요 지켜지지 않고 그냥 차단된 데서 접견하도록 잡고 이에 접견 장소와 관련해서 법률로 규정하는 것인데 이게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면 뭐 이렇게 하지만 이건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나온 거고 막상 변호인을 선정하고 만나는 일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합니다 나쁜 변호사든 좋은 변호사든 의뢰인과 만나서 접견하는 권리는 공평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몇몇 특권층들에게만 주어지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꼼꼼하고 한발 내디딘 법안이구나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지금 뜨겁죠 구리시 서울 편의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김포부터 해서 모두 다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한다는 것도 아니고 안 한다는 것도 아닌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던지는 거는 완전히 선거용이고 구리 시민들의 의견을 듣겠다 정도입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쓰레기장 소각장 다 이쪽으로 오는 거 아니냐 이런 걸로 좀 불을 지피고 있는 거고요 소각장을 위한 확장이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이제 소각장 매립장 안 좋은 것들은 경호시설을 탕후로 새로 펼치된 데는 거다 여당의 김포 서울 편입의 가장 중요한 주제잖아요 그게 이걸로 지금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진짜 발상의 전환이에요 소각장 가져가라고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니네가 서울이 될래 지역공약 관련해서는 공보를 참고하세요 국민의힘 보고 오시죠 나 퇴근 48세 남자 퇴근하자 그게 아니고 제가 후보가 없어가지고 이런 드림만 계속 할 거예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전북 김재생 전라고 서울대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졸업 4050회 연수원 40기 육군병장 만기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냈습니다 재산 5억 2,465만 원 건물 5억 3천 본인 명의로 BMW 15년식이 하나 있더라고요 2010년식 소나타도 있습니다 예금 2억 2천 채무 2억 4천 그래도 지난 총선보다는 4억 넘게 늘었어요 내 집 마련을 한 것 같아요 축하합니다 신고사항 문서가 너무 초짜 같은데 이미 이전에 한번 출마를 해본 적이 있어요 집, 차, 예금, 채무로 재산이 전부일 리가 없는데 말이죠 48에 그러게 말입니다 결혼반지가 있어서 있을 텐데 인천교통공사 법무팀장, 국가정보원, 사이버안보정 담당관, 신재철 의원, 비서관으로 일했었어요 아, 신재철 네, 최근에는 지역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지역경찰 자문 변호사도 하고 5년 동안 구리시 당협위원장으로 일을 했어요 그럼 그 국가의 시스템을 뚫은 그 비서관일까요? 엔터를 눌렀던 백스페이스도 해보고 21대 총선에서도 구리시에 출마를 했었지만 낙선했습니다 이번에 리턴 매치고요 본인 말로는 4년 전에는 치밀한 준비 없이 선거를 치렀지만 이번에는 시도 의원들과 원팀이 되어서 경선을 임했기 때문에 본선도 잘하겠다 이러면서 일을 갈고 있습니다 그럼 팀원들이 재산 목록 쓰는 거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4년 전에는 치밀한 준비 없었으니까 이번에 치밀해야 되는데 현 구리시장도 국민의힘 소서복이죠 그리고 여긴 당연히 서울 편입이 공약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의뢰한 여론조서가 있는데 거기 따르면 구리시가 가장 서울에 정벌당하기를 원하는 도시이긴 하더라고요 어서와요 징기스카 마무리 고개 넘으면 서울이긴 하죠 네 67%가 찬성을 했대요 그리고 나태근 후보는 이 조사를 의뢰했던 국민의힘 UCT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이기도 합니다 그 고개도 지금 제가 처음에 걸어서 넘었거든요 다 개발 중이더라고요 곧 도시로 연결될 것 같은 그림이더라고요 한 번 넘어가면 천호동 저쪽이랑 연결되긴 하죠 정말 선거운동도 서울 편입 원툴이에요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면 그냥 서울 편입 전문가 나태근이라고 썼어요 아니 언제 해봤어? 아니 처음 해보는 걸 제가 금천을 조선시대부터 살았나? 그러니까요 그때 서울 편입 해봤나 봐 한양 편입이겠지만 금천구 편입 때 이 사람이 있었나? 그러게 말이에요 다른 공약은 다 그럭저럭입니다 과학구 국제구 신설하고 GTX 내용이고 지하전력 새로 만든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 넘어가서 구리는 굉장히 역동적인 시내를 갖고 있더라고요 시장에 들어갔는데 시장 마스코트가 너구리더라고요 구리니까 아 그건 좀 귀엽네요 그리고 구리랑 연결해서 고구려 어쩌고 하는 마케팅도 해요 예전에 거기서 촬영을 했었거든요 고구려 관련한 사극을 맞아요 개혁신당 후보들은 돈이 아주 없거나 돈이 아주 많아요 보면 이 후보는 쭉 훑어보건대 부자맨이에요 본인 특성이 그래 덕질이는 가장 좋아하는 독립운동가가 누구죠? 개혁신당 김구영 그렇군요 유도신문입니다 59세 남자 구리생 토평초 심석중 재연고 경원대 전자계상과 졸업 김구영 미래연구소 소장을 하면 재산을 30억 9,500만원 넘게 모을 수 있는 걸까요? 좋네요 벤치가 한 대 있는 후보는 많이 받습니다만 벤치가 두 대 있는 후보는 처음 봅니다 부자맨 50년 구리 사람으로 살았고 30년 IT 분야 전문가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다몬 전기통신공사 대표래요 이게 실제 직업이겠죠 큰 애상갑다 야 근데 차가 진짜 벤치 C클래스, 마티즈, 벤치 E클래스 렉스턴 스포츠 칸 이건 픽업이잖아요 픽업도 갖고 있네요 영업용이죠 재산에서 가장 비싼 건 남양주 와부읍의 밭 21억 차가 4대 벤치돌 마티즈 렉스턴 본인 육국병장 만기 아들 사회복무 소집 해제 정치의 뜻을 둔 이후에 진학한 것으로 보이는 서울 디지털대 사회복지학 학사 경린의 행석 전 구리시 드론항공협회장 드론이 활성화되기 한참 전이 2005년에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으로 벌금 300 기지국 짓다가 문제가 생겼을까요? 혹은 드론 문제인가? 2011년에는 재물손괴로 벌금 200 지은 기지국을 때려부숬을까요? 아니면 드론이 어디가다 박아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불 드론 자유한국당 시절부터 국민의힘까지 당을 지켰고 윤석열 캠프에서도 일을 했지만 그에게 주어지지 않은 공천자리 그렇죠 개혁신당으로 와서 구리시민들에게 자필 편지를 손수 써서 보내는 선거운동을 하는 중입니다 행운의 편지 행운의 편지다 저는 쿠팡이 이 편지는 자유한국당에서 시작됐으며 그렇죠 국민의힘은 거죠 공천을 주지 않는다는 13통을 전하지 않으면 13표를 모아오시지 않으면 자 공약 1호가 스포츠 병역특례지도 피지예요 근거를 대는 미사여구에서 공정하지 못해 배 아프다가 좀 느껴집니다 공정륜이시군요 뭐 내가 여당 스타일입니다 이 후보 국회의원 경력 없죠? 없어요 사진의 양복에 꼽은 배지가 굉장히 금배지랑 유사하게 생겨가지고 그러게요 이거 뭐야? 유공자 관련된 건가? 아니면 가끔씩 정장 3호 이런 거 붙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아 국회의원 스타일로? 무궁화가 아니고 장미고바 예비후보한테만 파는 뭐가 있나 보다 패키지가 이번이 첫 출범입니다 그동안 공천을 못 받았다니까요 아 이 2가 이 후보의 싸가 아니고 전과구나 잘못 봤다 죄송합니다 다행 거죠? 네 경기도는 너무 여기저기로 튀는데 다행히 옆 동네로 갑니다 남양주로 가겠습니다 그죠 돌고 돌아 우리 멤버들 있는 동네로 다 도착하고 있죠 세민이네 동네를 지나 덕질인 농축산이네 동네로 왔습니다 저 어릴 때 잠깐 존재했던 미금시라는 데가 있었는데요 95년 행정구역 대통합으로 다시 남양주시가 됐고 지금의 지도가 완성됩니다 남양주군 양평군 미금시 남양주군 선거구를 지나 남양주시 단독 선거구이던 시절까지 남양주는 나머지 경기도 동부지역과 다를 바 없는 여촌 표심이었고 이 흐름은 04년 열린누리당 최재선과 박기춘이 승리하면서 영원히 바뀝니다 모두 민정당의 젊은 당직자였다가 민주당으로 옮겨온 최재선과 박기춘은 나란히 내리 3선을 하면서 이 지역을 지키다가 최재선 사무총장은 비노계의 문재인 흔들기의 바람 속에 지역구를 내려놓았고 박기춘 원내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라집니다 당시 쪽수도 몇 없었던 초기 친문 중진 최재선이 불출마의 아픔을 무릅쓰고 전폭적으로 지지해주었던 자기 지역구 남양주 가베 인재영입 신인은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모두에서 정보와 수사일을 하던 고위관료로 이번 총선 같은 자리에서 3선에 도전합니다 자켓을 갈아입고요 민주당 후보는 바뀌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63세 여자 서울생 혜화여고 이화여대 사학과 졸 장남 육군 병장 만기 정가는 82년에 지시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유 2년이 있습니다 잘 안 풀려가지고 나이가 많아 보여요 초선인데 그리고 독특하게 보라색 염색을 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름 시그니처죠 보라색 염색 많이 합니다 요새 이상하게 지하철 타면 흰머리에 연보라색 염색하신 분들이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옛날에는 이런 분들이 꼭 뽀비라는 이름에 염색한 강아지도 않고 다니셨는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강아지 염색 안 했으면 좋겠어요 2018년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이 있었죠 재산은 11억 4천 건물 8억 9천 예금이 스캔이 너무 엉망이라서 제가 숫자가 좀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한 1억 4천 4백 주식은 비상장 포함해서 6억 2천 5백만 원이나 있고 배우자의 채무가 5억 5천이 있습니다 월간 말 기자였죠 그렇죠 그리고 안티조선운동 그래서 민원년 상임 대표를 해서 언론과 조선일보에 관련한 거면 항상 텔레비전에 나와서 그래서 초선이라고 저도 생각 못했던 거예요 이 사람 이후부터 민원년에서 주요 자리를 맡았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정치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 결국 그나마 풀린 건 최민희 후보밖에 없습니다 백분 토론에 언론개혁과 관련해서 패널로 자주 나왔던 그런 후보입니다 2000년대 초반 늦둥이를 낳아요 마흔이 넘어서 딸을 하나 낳고 수수팥떡 엄마 모임과 같은 생태 유아 관련한 저소도 내꺼 그때 빅히트작이었을 겁니다 수수팥떡 엄마 아니요 황금동을 넣는 아인가 뭐 그런 거 저도 봤었거든요 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언론개혁 말고 이런 부캐를 가지고 있죠 그때 유행어 있잖아요 그 뭐지 장이 황금색인 거 보니 똥이 튼튼하구나 반대입니다 앞뒤가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배를 갈라봐야 알거든요 장 색깔은 이 책을 다 사서 한 번씩 읽었는데 저도 뭐 곧 타임에 그랬었죠 그런데 한 예능 프로그램에 그 눈둥이 자녀하고 겁나 싸운 관찰 예능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그 얘기 저번에 대해 해보셨죠 생태적으로 키워봤자 결국 말 안 듣는 건 자식이다라고 그리고 제가 바로 그것이 자연 선거경력 볼게요 2012년에 19대 비례 18번으로 나와서 초선위원이 됐지만 지역구 지금 처음 해보는 거예요 지역구 선거도 지역구는 계속 두들겼는데 현 챔피언에게 계속 밀렸죠 20대 남양주 병에 출마를 했었죠 그런데 그때 주광덕 후보와 대결을 해서 낙선을 합니다 2022년에는 남양주 시장에 출마를 했지만 다시 만난 주광덕을 또 넘지 못했어요 다시 만난 주광덕 주광덕이 천적이죠 확장되는 지역이 남양주잖아요 최대한은 당연히 교통 문제고요 교통 혼자면 대세 노동자들 입장에선 원래 다 그런 거 아니겠나 싶은데 사는 사람은 괴로우니까 이게 굉장히 소구력이 있는 공약이긴 합니다 특히 경기도에는 진짜 다 있더라고요 저도 엄청 괴로워요 그래서 모든 후보들이 일공약이 다 교통공약인 거죠 이전 총선 때 딱 하루 겪어봤는데 와 정말 엄청나던데요 한 번 우리를 데리고 와주더니 그 다음부터는 유PD가 절대 안 오고 아니 매일 아침이 설날이던데 아니 그리고 그 막히는데 돈까지 받더라고요 그렇죠 구리 아이씨는 정말 최악이죠 최민 후보도 교통공약이 많고요 민주당 중앙공약으로는 소상공인 전담은행을 설치해서 금리 부담 완화, 에너지 비용 지연 등 그런 공약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자담배은행 전자담배도 좋겠어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졸지 않기 위한 윤세민의 필사적인 노력 그러면 돈을 매달 내면 한 3년 뒤에 니코틴 이마크 준다는 거예요 합리적이지 않은데 니코틴은 한 방울만 넣어도 됩니다 이마크이면 100명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3년어치를 준다길래 니코틴 살인사건 나 그러니까요 남편 죽일 때라 쓰지 그거 그것도 남양주에서 사건이었는데요 이렇게 이어지나? 근데 그거 무죄인가? 왜냐하면 판사가 먹어봤잖아요 너무 써서 들어가 있는 걸 모를 수가 없다고 판사님은 살아계신가 모르겠네요 그거 판결하고 돌아갔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건강을 빕니다 살아계십니다 국민의힘 유낙준 66세 남자 경운대 군사학과 초빙 교수이자 자유총연맹 형 부총재입니다 우와 자유총맹 총맹앵 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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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을 형이라 그런 거 놀리려다가 내가 청년맹을 발음을 못했네 누구냐 작년인가요? 자유총연맹 관련 취재할 때 이 사람 살짝 봤던 것 같네요 남양주 출생이고요 동북구 해군상화관학교 33기 임관 동국대 경영학 석사 위덕대 경영학 박사 본인 해군 중장으로 2011년 전역했습니다 전 해병대 사령관이에요 장남도 해병대에 갔더라고요 병장 만기입니다 아빠가 너는 해병대 가야 된다고 얼마나 그랬을까 얼마나 싫었을까 정가 없음 재산 17억 9,664만 원 토지 2억 건물 11억인데 집이 용인인 것 같아요 남양주에는 땅만 있고 수지에 살고 강남에 광고에 속았는지 오피스텔 한 채 투자하잖아요 그리고 캠퍼겠죠 남양주는 예금 8억 채무 3억 사령관 재직 중에 연평도 포격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대응사격을 최초로 명령한 인물로써 뉴스도 많이 나왔습니다 2011년에는 사령관 재직 중에 음해 사건이 있었어요 유 사령관이 유 씨라고 하시고요 유 씨 유PD님이라고 하는 느낌이에요 유 사령관이 여권 실세에게 3억 5천만 원을 주겠다는 각서를 썼다라는 내용이 군 수사기관에 제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군 검찰이 이를 퍼뜨린 소장들을 상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을 했었는데 근데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보통 이런 첩보가 들어오면 그럼 그 사령관을 불러서 진짜로 줬냐고 물어보고 조사하는 게 순서가 아닐까 싶은데 일단 제보자부터 족치죠 그러니까요 굉장히 빠르게 그렇게 됐더라고요 각서를 못 찾았나 보지 소문만 났고 절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이게 당시 군에서는 되게 큰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20대 21대 총선에서 현 지역구 출마를 희망했었는데 경선에서 계속 졌었고요 이번에는 경선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자기랑 스타일이 아주 닮은 대통령실이 들어와 버리는 바람에 꽃길이 폈습니다 최근에 보도된 논란도 있더라고요 연구 미조 이슈예요 이번에는 2008년에 박사학위 논문 발표한 거에서 다른 연구자 논문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벗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 후보의 해명이 논문 쓴지 15년 지났는데 뭐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고 베낀 적 없다 기억 안 난다 해요 이렇게 박사학위가 이렇게 가벼운가요? 당당합니다 국민의힘 공관위도 되게 당당합니다 해당 대역에서 이걸 걸렀어야 했던 건데 지금 공관위가 확인해서 반영해야 할 일인지 의문이다 그런데 공관위 입장에서는 그렇죠 지금 이걸 걸러낸다고 하면 저 위에도 걸러낼 게 하나 있기 때문에 우리 방송은 웬만하면 지지율 얘기 잘 안 하는데 그래서 굳이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데 지금 같은 구도면 이런 류의 네거티브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하는 거죠 사실은 큰 문제인데 최초 보도한 노컷 뉴스에서 그럼 나중에 공약도 기억 안 나는 거 아니냐? 발의한 법안도 기억 안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열심히 비꼈어요 공약은 아직 대기업 유치랑 파크 골프장 설치밖에 없어요 메모리스에서 딱딱 소리나 그보다는 9.19 군사업이 파기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쯤 얘기야? 그건 기억하네요 15년 뒤에는 다른 당에 가 있을 수도 있죠 당이 기억이 안 난다 좋습니다 구미애 후보 보셨습니다 챔피언 민주당 후보보다 어리군요 개혁신당 조응천 61세 남자 그러네요 최연소 후보네요 여기에서 그렇네요 대구생 경북대 사범초 대구 동중 성광고 서울대법대 검사 출신입니다 법무관으로 해군 대비 전역 장남 해병대 병장 만기 차남 육군 병장 만기 사법시험 28회 사법연수원 18기 이재명과 동기 정권이 바뀌어도 살아남았던 고위공무원입니다 국민의정부 때 민정수석 비서실 행정관 참여정부 때 부패방지위원회에서 현 공수처법에 조상격되는 법안을 작성하고 검찰에서 파문당의 김현장 갔다가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장 특별보좌관 박근혜 정부 때 민정수석실 공직기강 비서관 처세의 달인입니다 처세의 달인이기도 하고 지금 여기까지 넘어오면서 들고 정보가 중요한 데를 다 거쳐갔네요 네 네 번의 정권을 거의 에드가 후본데 최순실 게이트가 처음 정윤의 국정개입 의혹이라는 이름으로 빙산의 일각을 드러냈을 무렵 그 청와대 내부 문건을 유출한 사람으로 지목이 되어서 잘렸습니다 그렇죠 직업이 없어졌다 아씨 뭐하지 다시 김현장 갈까 근데 수트는 이제 입기 싫어 진짜 이런 얘기를 했대요 마포의 해물요리 식당 별주부장 개혁 기억났습니다 아하 aka 정윤 횟집이죠 십상수지 네 정윤 횟집 2016년 가끔 오던 손님인 문재인 의원이 영입 인사로 별주부장의 매니저 조응천을 끌고 와 남양주 갑에 꽂습니다 당선 후재선 수트를 입어버렸어 의원으로서 당내에서는 소장파 역할을 해서 조금박해의 조가 되었지요 검찰에 대해서는 적대적이었고 파문당했으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을 끝까지 삐딱하게 본 사람입니다 반륜 반문 반명 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삐딱하게 보다가 결국 탈당 오늘 밤은 삐딱하게 영원한 당은 절대 없어 3당을 탈당한 4개 세력이 뭉치는 과정에서 개혁신당 당족을 선택합니다 결국엔 난 개혁신당 알고보면 반 이낙연이기도 한거죠 약간 래프팅을 엄청 신나게 하고 있는 사람 같아요 이렇게 막 코너가 있는데 유후 이러면서 열심히 신나게 내려오고 양양으로 보내야 되는데 21대 출석률 본회의 97.6% 정무의 96% 예결의 90% 출석 다이스키 대표발의 81건 대한반영폐기 26건 수정가결 8건 원한가결 4건 그럭저럭 수정가결 중 하나인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볼까요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서 입주자 대표나 임원을 선출할 때 전자투표가 가장 좋은데 활성화가 잘 안되니까 관리주체에게 전자투표를 우선 사용하도록 노력하는 의무를 지우는 법입니다 어? 우리 아파트는 전자투표 하던데 그 이후에 있었던거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아파트 당한거구나 그 이후에 전자투표가 늘어난거죠 카톡 투표를 하더라구요 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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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도 그래요 그 외에 개정안도 보면 법이 현장사정과 맞지 않아 생기는 괴리를 줄이려고 노력한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좋습니다 이런 챔피언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옆 동네로 가겠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의로 왔습니다 생각보다 그 수가 많은 동교동계의 막내 중 한 사람인 남양주의로 현 챔피언은 평민당 김대중 총재실 공보비서관으로 정치를 시작하는데 DJ의 총재실에 채용된 최초의 영남 출신 인사라고 합니다 20년대 이후부터는 친명계로 분류되는 중진 김한정 의원은 이번 경선 비대 초선에게 패하면서 이변의 조연이 됩니다 글을 꺾고 올라온 1번 후보부터 보시죠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62세 남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에요 경북 예천생 태백 황지초 황지중 강릉고 6440기 전남대 대학원 경석 서울사이버대 상당심리학 석사 경기대 국제정치학 박사 목소리만 들으면 90노인 같은데 또 최민희 의원보다 동생이죠 최민희 의원보다 예 무릎 꿇어 이런 거 아니야 무릎까지 왜 꿇어요 한 달 차인데 말투가 그렇진 않잖아 병역은 예비역 중 탑웨어 대장전역 별이 4개 4스타 지금 강원도에 하나 지금 경기도에 하나 이렇죠 경남에 하나 그러거나 말거나 장남은 육군병장 만기 계룡대 근무 지원단이었다 하네요 재생권 병장이죠 좋은 데 갔네 아 근데 그렇죠 아빠가 장군인데 계룡대 갔으면 진짜 꿀 빨았네 건물이 5억이고 11년식 SM3 15년식 K3가 내가 적어놓은 거도 몰라 하여튼 K3가 850만 원 전차예요 전차 전차가 850만 원이면 진짜 떨이네 포스터잖아 회찬 직전이지 그럼 다들 전쟁하고 있어 남항주가 예금이 5억 4천인데 부부금술 좋은 걸로 추정 중입니다 보험이 없어요 좋네요 정치 예금이 8400 장남이 메가스터디 7743주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주식이구나 8천만 원 뭘 뻥 오셨네 다 합쳐서 재산이 11억 67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포스터 치고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말이에요 진보당 김진만 후보와 단일화를 했어요 장군과 혁명과의 단일화 무섭습니다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노동권익의 혁명 장군이 되었어요 와 이렇게 합치면 체계발하구나 네 뭐야 그렇죠 원래 의사긴 했는데 모터사이클 남양주시죠 출석률을 볼게요 본회의 92.22 국방이 93.07 국회 운영이 80.65% 대표 발의는 43개 대한반영팩이 9개 원안가격 7건 수능가격 2건이 있어요 실망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자기 전문 분야가 군인이잖아요 군인의 지휘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이게 뭔가 했더니 우리가 한 번씩 군대 급식 사태에 대한 짧은 언급을 하면서 군대 조달 물품이나 급식을 이 대기업에도 열자 라는 법들이 살짝살짝 보였거든요 그렇죠 케이터링 업체는 관심이 많습니다 학령 인구도 줄고 근데 어른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칼로리를 3끼를 먹고 간식까지 먹는 게 지금 군인들 뿐인 거잖아요 그래서 관심이 많은데 이거에 대한 법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간식을 먹었나 군인은 간식 많죠 그래요 가끔 쌀국수 나오고 건빵 건빵도 나오고 국가 정책적 목적보다는 장병 복지를 최우선으로 우선해야 된다 그러니까 중소기업도 살려야 되고 농민도 살려야 되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뭐예요 복지를 위해서 대기업에다 열어주자라는 그런 법인 것 같습니다 딴 얘기인데 마스터 양파 맛 드셔보셨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달아요 양파 음료 군대에서 보급되는 음료수 요즘은 치킨이 최고죠 슈니 체리가 슈니 치킨인가 가 있어요 양파 맛 은근히 맛있어요 맛없어 근데 이렇게 들어가는 물품도 결국 그 하청 업체가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는 좀 보아야 될 것 같고요 삼천교육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범위는 이런 것도 있냐 했더니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로 하자라는 호롤로 세종계 대한법인데 이 법안에 있는 내용 중에 일본식 용어를요 방위사업법 국방개혁에 관한 법 주한미군 기지에 따른 평택시 지원 무려 6개가 호롤로입니다 안 걸릴 줄 알았죠 그럼 더 있을 수 있겠네요 나 걸렸어요 지금 이종석 호주대사 까는 일에 열심히 해요 같은 장군 출신이고요 장군은 장군이 까는 거죠 장장깐 방사협력 회의는 절대 급조할 수 없는 회의인데 어떻게 이렇게 회의가 되느냐라고 조목조목 지금 아작을 내고 조금 신이 났어요 자기 전문 분야거든 당에서 최상병 순직과 관련해서 목소리를 내는 포지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딱 좋죠 군대에서는 40년을 해도 전쟁을 안 시켜주는데 여기는 들어오자마자 정쟁을 시키잖아요 작년 11월 미국의 대통령실에 도감천 의혹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NSC에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관련 내용이 유출된 사건인데 이에 대통령실 내에 간첩을 색출해야 된다고 간첩 얘기를 했어요 세 작가 아니고 원칙적인 말이죠 그래서 국민의힘이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발끈한 적이 있어요 지금도 그걸 믿고 있다고 자기는 얘기하고 있어요 간첩설 들고 나온 야당 후보는 제가 알기로는 처음 해요 자기들이 처음 들어보니까 되게 기분 나빴나봐요 이런 기분이었구나 우리가 평생 간첩을 만들고 때려다니는 했지만 이렇게 모욕을 당한 거죠 그러게요 미러링이네요 국방 정책 관련 공약을 많이 생산하고 있으니 예비역 그리고 이때 예비모잖아요 제가 예비모들 많이 보시고요 유튜브 채널 제목이 주블리에요 주블리에요 주군보단 낫고 주장군보단 나은데 주블리도 그다지 제가 보기에 어울리진 않지만 재미있긴 하더라고요 약간 주현영 채널 같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입니다 주현영 기대하고 갔는데 김병주가 나온 거예요 김병주현이요 국방과 정쟁 원툴인데 효율적이고 그 분야에서 입법노동자로서는 초선으로서는 민주당 꼴찌에 가깝고 장군물이 안 빠진 것 같다 이런 혹평이 필요합니다 국민의힘 후보 보시죠 국민의힘 곽관용 37세 남자 정당인 남양주 출생 진건초 진건중 동화고 성균관대 정치학 학석박 해군 병장 만기 정가 없음 재산은 5억 3천 나이가 젊으니까요 건물 9억 9천 있고 본인은 22년식 G80 G80 배우자는 23년식 카니발 리무진으로 팝이 8천만 원 정도고요 예금 5천 채무 5억 9천 있습니다 재산의 나이 얘기하지 맙시다 우리 민주당의 60대도 1억밖에 안 해요 거주부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렇네요 37세인데 이 나이에 성공한 거예요 뭘로 돈을 벌었을까요 왜냐하면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박사를 마치고 성대 정외과에서 강사한 것밖에 없거든요 다른 취업을 한 게 없어요 물려받았을 거예요 집이 부자겠죠 청소년 때부터 국민의힘 청소년위원으로 활동했어요 와 뉴스구나 떵집이에요 메시네 메시 유스풀이 나왔네요 그리고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청년특위 국힘 청년당 창당추진위원회 등 당 내에서 청견 어쩌고 관련된 건 다 해왔어요 그러면 일부 수영구의 무소속 후보가 말하듯 돈 버는 직업을 해본 적이 없는 평생정치선수인 거예요 진건이면 뭐 바치만 하겠네요 초롱소년대부터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학부도 정치학과를 갔으니 진정한 정치인 준비돼요 준비된 부교롭식 되게 미국식이네요 미국 공화당도 다 키즈들부터 집안에서 아예 정치인으로 키웠네요 남양주시의 당협 운영위원장과 남양주시장 인수위 부위원장도 맡았었고요 이번에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다른 국민의힘 후보에 비해서 중앙공약이 좀 상세한 편이라고 느꼈어요 정치 홍보물 재활용 의무화가 있고요 청년 정치인 전문 육성 플랫폼 개발 그리고 성별 근로공시제 확대 바우처 공정거래 규제 등이 있어요 성별근로공시제가 사실 여성노동부에서 추진하는 거라서 좀 들여다봤거든요 이게 채용근로 퇴직 같은 항목에서 고용 항목별 성비현황을 공개를 하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공공부문에서는 하는데 민간은 자율이거든요 그래서 공약 기자회견 영상에서 이걸 뭐라고 언급하는지 봤는데 청년 여성 할당제에는 신중해야 하지만 실제로 고용 승진에 차별이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오히려 근본적인 성평등 공약이다라는 설명을 했어요 정리하면 문서를 만들고 기록을 보관해서 여성이 채용된 회사를 족치겠다 이런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남자 차별했지? 왜 이렇게 악의적이에요? 저는 좀 뒷걸음질 치다가 맞는 말 한 느낌이에요 진짜 그렇게 여자가 차별을 받아 진짜 하는지 한번 볼까? 이런 느낌이 아닌가? 정치에는 이런 우연이 많죠 국민의힘이 이때까지 스탠스를 생각하면 저는 거기에 가깝다고 봅니다 분야별 공약이 되게 세세하고 신경도 많이 쓴 것 같은데 기자들은 공약보다는 MZ 후보답게 선고성을 직접 불렀다는 얘기를 더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가끔씩 모니터하다가 깜짝깜짝 놀랐어요 여기 있는 늙은 4명은 MZ라고 그러는데 권주웨터는 진짜 MZ라고 하더라고요 권주웨터는 영국에서 왔잖아 몰랐어? 아니 진짜 MZ는 MZ라고 한대요 MZ 그렇구나 난 그 말을 처음 들어보네 한국에서 MZ라고 하면 새마을금고로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선고성은 MZ답게 코요테의 우리의 꿈을 불렀어요 코요테가 MZ답진 않은데요? 근데 이건 MZ노래가 맞는 게 이 노래가 원피스 오프닝이거든요 MZ는 원피스를 투니버스에서 보고 자랐잖아요 김종민이 실수로 노래를 너무 잘 들어서 명곡이 된 요즘 사람들이 아는 유일한 코요테 노래예요 우연히 지구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우연이랑 하나 또 뭐였었지?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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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입니다 개혁신당 후보 모시겠습니다 개혁신당 안 만규 69세 남자 진저법 출생 장현초 광동중 환영구 서일대 소목과 졸업 재산 39억 본인 아들 모두 유권명장 만기 2001년 부정수표 단속법 벌금 200만원 남주건설이라는 건설사의 대표였으니까 그때 받은 거겠죠? 건설맨 82년 민정당 때 입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개혁신당 말고요 민정당이에요 그런 전형적인 캐릭터 있잖아요 건설업 하려고 민정당 입당한 회장님들 그런 캐릭터네요 일은 열심히 했나봅니다 이명박 캠프에서도 일하고 사회지선 남양주 시의원 비례낙선 오회지선 경기도의원 남양주 삼성고구 낙선 어? 다른 당선되는 정치인들은 다들 행석 행박이 있네 한양대 행석 박근혜 캠프에서도 일했지만 공천이 계속 안되는데 최순실까지 터져요 그래서 바른정당 분당 때 같이 나갔고요 새로운 보순당까지 같이 있다가 미래통합당으로 돌아왔는데 지난 총선에서는 젊은 피공천인 퓨처 메이커에게 밀리고 아 퓨처 메이커란 말이 있었어 이번에도 또 안될 것 같으니 개혁신당 갑니다 자잘한 지역공약을 다 걷어내면 연금개혁이 공약의 중심입니다 국민연금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에 은행기능을 주자는 아이디어예요 아 그래서 대출을 해주자고? 네 그래서 대출상품의 이익, 예금예치 등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그걸로 연금을 돌리자는 생각입니다 뱅크론나면 어떻게? 그게 문제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공단은행의 이자율을 시중보다 조금 낮게 해주면 가계부채가 공단은행으로 이동할 것이다 그럼 가계부채 문제도 완화된다 짠! 금융계가 지금 여당만 믿고 있는데 출당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개혁신당 와 있잖아요 아 그렇구나 출당당화 이미 출... 죄송합니다 내발로 출당 네 복당 안 받아줍니다 당선대도 이러면 말씀하신 대로 가계부채가 공단은행으로 이동한다는 거는 결국 한국은행보다 국민연금공단이 이자율을 조정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죠 네 그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경제부총리보다 세게 돼요 이게 엉성한 게 정치를 모르는 사람은 아이디어를 낼 때 자꾸 어딘가에 원래 있던 권력보다 더 큰 권력을 몰아주는 선택을 자꾸 하고 싶어요 정치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천을 제대로 못 받았죠 그러게요 건수사장님 치고는 당선되는 법도 잘 모르고 공천받는 법도 잘 모르시는 편인 것 같습니다 남양주 의뢰 세 후보를 만나 보셨습니다 남양주는 후보가 많아서 좋군요 경기도 치고는 남양주 병입니다 고향 우리동리대 경기도 남양주시 병 처음 남양주 병 지역구가 생길 때 새누리당은 기대가 컸습니다 양주에서 몇 대를 살아온 사람들이 많아 이곳만큼은 비벼볼 만하다고 생각했고 남양주 병 초대 챔피언은 예상대로 구리에서 당선된 적이 있던 주광덕현 남양주시장이었죠 새누리당의 짧은 행복을 아사간 것은 두둥 다산신도시 신도시 해주면 표가 더 늘어날 줄 알았는데 반대였습니다 저 같은 놈이 이사 왔거든요 다산신도시에서만 60% 넘는 득표율을 거두었던 현 챔피언은 21대 임기말의 검사 탄핵이라는 핵펀치를 날렸고 여당은 억울했습니다 이건 지역구 하나 잘못 관리한 대가치곤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지금부터 다시 열심히 지역구 관리를 하자니 사람은 없고 수소문 끝에 민주당으로 남양주시장 했던 분을 모셔왔습니다 챔피언부터 보시죠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47세 남자 국회의원 서울 도봉구 출생 신화초 신창중 영훈고 한양대 법학과 카이스트 공학 석사 본인 육군 병장 만기 재산은 건물이 15억 1천 차량은 14년식 아우디 A6 15년식 폭스박엔 티구안 두 대 합쳐서 2,400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오래돼서 이제 이 정도 보는 눈이 생겼어요 저는 어젯이 없어요 이제 장안동에서 개업할 수 있어요 저는 아직도 없어요 이름 멋있어 보면 아우디 A6는 유지 비만인데 지금 얼마가 들어갈까요? 예금 1억 9,200 채권이 1,636만 원인데 이건 소송비용의 확정이라고 하네요 채무는 7억 9,500 다 정리하면 9억 6,500만 원 정도입니다 국정원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이 있었잖아요 피해자가 유우성 씨였고 남매들을 굉장히 슬프게 만든 일인데 이때 변호를 하면서 인지도가 갑자기 확 생겼어요 아 그 검사한테 조작하느라 힘드시죠? 라고 물어봤던 그 변호사인가 보군요 네 그렇습니다 21대 현 지역구에서 당선이 되어서 초선위원이 되었고 지금 재선 도전 중이죠 출석률을 볼게요 본회의 95.21 산자의 91.30 인사청문회 100% 대표 발의는 무려 112개 대한반영 폐기 17개 원안가결 2건 폐기 1건이 있습니다 부패자산몰수법이 있어요 이게 뭔가 했더니 공수처에서 외국에 대한 몰수 또는 추징을 위한 재산보전의 공조 자료를 요청을 할 때 검찰총장을 패스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바로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법 검찰개혁의 행동대장쯤 되니까 모든 거에 검찰이 다 걸리겠죠 그렇죠 그 절차 하나가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니까요 사실 검찰개혁이라는 게 삽을 떠가지고 이렇게 푹 파서 권력을 퍼내면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그만 숟가락으로 사살살 긁어내는 거죠 여기 검찰 권력 있네 이러면서 이쑤시개로 팔다리를 자르듯이 맞습니다 지난번 총선 때도 검찰개혁을 내걸었고요 심지어 조국 퀴즈라는 이야기까지 들어서 자기는 조국 퀴즈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었고요 김씨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엔 조국 혁신당이 아니라 민주당이 몰빵해달라고 외치고 다니고는 있더라고요 민주당이니까요 지금은 이재명 호위무사라고도 불리기도 하더라고요 싫겠다 뭐든 뭘 하든 간에 약간 누구의 뭐로 불리는 그러니까 이게 김용민 의원에 대한 메이저 언론들의 태도에서 메이저 언론이 얼마나 친검찰적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김용민이 하면 친족이고 친명이고 친문이 돼요 나는 나인걸 누구도 대신하지 마라 파형이 안 잡힐까요? 좀 크게 불러주시겠어요 이 점이 그래서 이 점이 인생을 보면 조흥천 의원과 정반대죠 저는 이 동네 살면서 진짜 많이 마주치긴 하거든요 먼 일 났다 하면 뛰어오는 유형이에요 포트월 꺼지면 그쪽에도 오고 사고 나면 달려오고 정말 홍반장처럼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지역 활동 열심히 하나 보네요 시장보다 자주 보인다고 지역구 관리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죠 오징어 세일 한번 달려오고 거의 많이 일주일에 한두 번은 볼 수 있어요 왔다 갔다 모든 역에 가 있고요 저는 지역에서 이수영은하고 최기식은 후보지 후보 둘 다 선거 때 처음 봤어요 지역구가 남양주 병이나 남양주 값이 되게 넓은데 저도 가보고 느꼈어요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 뻔해요 역 중심으로 그래서 일주일에 세 번만 거기 한 바퀴 돌면 사람들이 다 봐요 역과 다산지구에만 가 있어도 다 보입니다 자잘자잘 세세소소한 지역 공약이 저도 공부를 오면 꼭 한번 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 후보는 신화초 신창중 나왔으면 되게 신화 짱팬 같네요 신화 신화창조 대박이다 그럼죠 나이도 그 나이대네 지지자들이 개소식 때 쌀까마니 재선창조 재선창조 신화후보 보셨고요 국민의힘 국민의힘 조광한 66세 남자 정당인 전북 군산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성장했습니다 종암초 대광중 용문고 한국외대 중국어과 졸 본인 질병으로 전시근로역 장남은 유학으로 병역판정검사 연기 두 번 연기했더라고요 정과 23년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징역 10월 집유 2년 자격정지 1년 뭐 심각한 거 하셨네 곧 설명드릴게요 재산 22억 건물 20억 예금 12억 채무 11억입니다 30년 동안 민주당에서 일했어요 그럼요 91년 민주당 소속으로 서울시의원에 출마도 했고 거기 왜 계세요? 김대중 정부 대통령실 행정관 노무현 정부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도 지냈습니다 잘 지냈어요? 네 2012년 19대 총선에서는 잠깐 무소속으로 동대문 갑에 나갔지만 낙선 뭔가 탈당 무소속하였구만 그렇지만 다시 또 돌아왔어요 2018년 남양주시장 선거에 민주당 소속으로 나가서 당선이 드디어 됐지만 지난번 남양주시장 조강환 후보의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대립각을 세우기 시작해요 하필이면 하필이면 상대가 매틸 신청을 잘못했어요 자기 상관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남양주가 단독 행동을 하면서 갈등이 좀 커졌어요 맞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됐죠 그 뒤로부터 경기도가 남양주의 인사비리 의혹 등을 이유로 감사를 수차례 진행을 했고 조강환 후보는 이게 보복 사찰이라면서 반발을 했습니다 이게 갈수록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계곡 정비 정책을 두고 표절 시비도 있었어요 서로 자기 공적이라고 그러다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에 개입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아까 정과가 그것 때문이에요 시도원들한테 여기 투표하라고 연락을 하고 그랬더라고 공직선거법 위반은 근데 무죄가 나왔어요 간도 크다 깨질 때 무죄 시장님, 구청장님은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공직선거법은 무죄지만 지방공무원법은 유죄였어요 이게 이제 자기한테 밑보인 적이 있는 아랫사람들 중에 누가 찌를지 모르기 때문에 지자체장들은 지금 시즌에 가만히 있어야 돼요 정말로 공직선거법 무죄가 나온 이유는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투표가 아니라서 그랬나? 글쎄 월시다 조광환 후보는 이것도 이재명 후보 때문이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찌른 거라고 하지만 어떻게 선거에 나왔을까요? 광복절 사면을 받았습니다 사면 직후에 국민의힘이 입당을 해가지고 아, 보은? 네,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도 받았다고 하잖아요 주변 사람들을 엄청나게 사면해줬다는 건 우리가 이번 선거를 통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민주당 사람을 사면시켜서 자기 당으로 데리고 옵니다 네, 그리고 공천까지 공천을 받았고 그러고 나니까 나는 이재명의 실체를 알리겠다 그래서 총선 출마하겠다 선언을 했어요 서울 가면 그 사면을 받아서 새로운 미래에 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를 제외하고 반명 국민의힘 후보도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화가 제일 많이 난 후보 같아요 음, 몇 년째? 네, 공약은 대학병원 유치, 군부대 이전, 제2예술의 전당 설립 이런 건데 현 경기지사와는 합법적으로 대립을 할 수 있잖아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는 이제 그렇죠, 그때는 같은 행정부라인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입법부입니다 물론 그때도 합법이기는 했죠 그렇습니다 심적합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심리적, 이제 캥길 게 없죠 심리 경호가 무너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김포, 서울 편입과 경기도, 분도를 동시에 추진을 해야 한다면서 김동연 지사에게 열심히 뭐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남양주 후보가 김포, 무식한 서울 김동연 지사가 이제 둘 다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강환 후보는 경기도, 분도에 무조건 찬성한다는 입장이었는데 계속 지금 김포, 서울 편입에 반대한다는 거 경기도, 분도 안 한다는 얘기 아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좋습니다 아, 그러니까 경기도를 분도하기 위해서는 양쪽에 반으로 갈라야 되니까 서울을 양옆으로 늘리겠다고 그래서 서울이 경기도를 가르는? 서울이 경기도를 가르도록 서울이 좀 가져가줘야지 그래야 분도가 된다 검이 되어라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모르도르의 눈처럼 그렇죠, 그렇죠 사우론의 눈처럼 그러니까 서울이 경기도를 경기도를 가르는 검이 되는 것이죠 롯데타워에 진짜 눈이 생기는 거예요? 잠실타워에? 남양주도 편입되고 구리도 편입되면 이렇게 싹 가르잖아요 그러면 롯데타워가 서울 모양이 되는 거죠 그대로 있는데 그걸 원하나 봅니다 뭔가 무속적이야 개혁신당 후보 보시겠습니다 정재준, 55세 남자, 교수 서울 출생, 강서로 추정됩니다 화곡초, 덕원중, 화곡고 연세대 사학과 졸업 동국대 경찰행정학, 석사, 고려대 법학 박사 수료 남양주 개혁신당 후보들 돈 많아서 좋네요 유시버클리 로스쿨 법학 박사 유권상명 소재 폐제, 행정고시 42회 소년보호직 사무관으로 25년 동안 청소년 범죄를 담당했다면 대한다문화복지센터라는 곳을 5년 동안 운영했고요 고려대, 중국 산둥대에서 강의를 했으며 미국 콜롬비아 대학 로스쿨에서 연구교수도 했고 창원과 누량진 사교육에서 한국사 강의도 했습니다 정치 대비는 바른 미래당인 것 같습니다 2018년 7회 지선에서 강서 이성거구 서울시의원 낙선 당시에 공보가 놀랍도록 촌스러워 후보가 직접 만들어나 싶습니다 이거 디자이너 구한다는 디자인 광고 같아요 그거 지금 껍질 미리 깐 달걀 즐겁다 짤이라고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아 그거야 네 정확합니다 진짜 똑같아요 진짜 똑같아요 즐겁다 여기 내가 만든 수준데요? 초등학생이 숙제로 만든 것 같은 하트는 왜 있는 거지? 하트가 어디? 여기 있네? 하트가 여기 있네? 그럼 앞에 있으면 뒤에도 있어야지 그러니까요 그리고 색도 잘못 샀어요 전체적으로 노란색이 많이 쓰인 것 같은데 제일 밑에는 바른미래당이라고 써있어요 넥타이도 바른미래당 넥타이가 아니야 아 근데 그건 좀 유구한가 봐요 지금 후보 등록 사심도 넥타이가 빨간색이에요 당이 미래통합당으로 돌아간 후인 지난 총선도 강서을 출마를 시도했지만 공천 탈락 그 후 남양주로 이사해 지역 조직위원장을 맡았으나 또 공천을 받지 못하자 개혁신당으로 이탈 우리 회사 인스타 바쁘네 간만에 오랜 소년보호직 경험으로 학교폭력 전문가임을 내세워놓는데요 남양주에서도 학교폭력예방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가 학폭빈도 1위였다가 이제 2위가 된 그게 좀 심각한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교육공약에 다문화복지센터 경험을 살려 복지공약에 그리고 교통공약이 좀 있다는데 저는 못 찾았고요 공부에 잘 표현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 이번 공모가 되게 기대되는 거네요 개혁신당이 도와주겠죠 여기까지입니까 광고 뒤에 오산의 스타실 시작하겠습니다 XSFM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카본 소재로 제작한 프리미엄 노트북 레노버 싱크패드 X1 카본 X1 요가 내 비즈니스 내 삶의 프리미엄을 더해보세요 다른 제품과 원료를 비교해 보세요 다른 제품과 달여낸 방식을 비교해 보세요 진짜가 만든 진짜 고전의 재발견 진경호 평산네이처 얼마 전에 대통령이 민생토론회 시작할 때 그런 말 했던 것 같은데 즐거운 민생토론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헌정사상 대통령이 한 말 중에 제일 웃겨 너무 좋은가 봐 민생토론회 또 그 말트로 했을 거 아니고 아 그 즐거운 즐거운 경기도 시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산입니다 경기도 오산시 MBC 역사 전두환 강점기 시절 대한민국에 살던 사람들은 TV를 틀면 볼 수 있는 채널이 5개뿐이었습니다 KBS 1, KBS 2, EBS, MBC, AFKN 군부 정권이 너무 미웠던 사람들은 밤 9시가 되면 AFKN을 봤다 카더라 저의 꼬꼬마 시절 MBC 뉴스테스크의 메인 앵커는 이득렬 전 관광국사 사장이었는데 87년만 해도 방송 내용이 마음에 안 들면 온 국민이 방송사로 직접 전화하여 항의하던 때라 전두환 임기 말 땡전 뉴스만 하는 이득렬이 꼴보기 싫다는 항의가 많았다고 전해집니다 이득렬의 후임 메인 앵커 강성구 MBC 사장이 카메라 앞에 선 이후 MBC 보도국은 천천히 정권 찬양의 색채를 지워나가기 시작하면서 민주화 이후 시대를 준비하기 시작했고 뉴스데스크의 시청률은 40%를 찍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MBC 사장 퇴임 후 그 유명세로 데뷔전에서 당선된 세천년민주당 강성구 의원 이후 지난 24년간 오산은 단 한 번도 보수정당이 되찾지 못했습니다 강성구는 아주 작은 첫 조각일 뿐입니다 그는 제가 이번 총선 내내 소개해드리고 있는 농우연 후보 반대맨들의 모임 후단협을 만들었는데 심지어 그리고 얼마 안가 한나라당으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치러진 공산연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한 오산 지역구의 탄도리는 오늘날까지 20년을 버틴 오산 챔피언 공군사관학교 체육교관 출신 역대 최다선 체육인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시기의 최고 스타 5선 안민석 의원입니다 현역 친명계 중 최다선인 안민석 의원이 재심신청마저 각하되며 사라졌고 민주당은 신인을 단수공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43세 남자 카이스트 문술 미래전략대학원인데 여기는 미래전략 과학 저널리즘 지식재산 관련 과정의 석사과정이 있더라고요 아 허접한 곳이 아니군요 네 여기 부교수 부산 출생 동천고 동아대 의대 옥스퍼드대 대학원 강제 이주 2학 석사 이주학을 배웠더라고요 평화학 인도주의 본인이 강제 이주도 한 게 아니라 저도 이런 대로 이주 좀 당해보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존스 호킨스 대학교 대학원 국제보건 박사예요 정보가 되게 다양하네요 국경없는 의사회 유닛입니다 영입 인제예요 국경없는 의사회 본인 육군 이병 복무 만료인데요 안성 하나원 아시죠? 이탈 주민들 하는 그쪽에도 공중복원이어서 북한 이탈 주민들도 많이 만났다고 하네요 이런 의사 유닛이 돈이 없다고 개털이라고 못 널리겠네요 근데 진짜 개털이긴 해요? 초개털입니다 자동차가 15년씩 소렌토 21년씩 영어 많은 차 전기차인가 봐요 끝내는 해결 해석 못했어요 아무튼 빚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에요 가격이 3,600만 원이더라고요 차가 두 대 합쳐서 4,600만 원인데 예금은 배우자 앞으로만 1,300만 원 있고 채무는 본인이 1억 2,4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재산이 마이너스 6,467만 원이에요 자 지불 안 적은 민주당 후보는 좀 불안합니다 민주당 상그지 후보인데 카푸어예요 미래 전략 교수인데 미래 전략이 너무 없어요 그렇습니다 오늘만 살고 있습니다 주소는 오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저도 궁금해서 구글맵을 찍어보니까 원룸이고요 그 앞에 왕성장 여인숙이 있더라고요 제가 여인숙에서 지내나? 이러면서 전문용어로 달방이라고 하죠 모델 Y가 차박하기도 괜찮대요 집에 대한 신고 없네요 국경 없는 의사였으니까 집도 국경이 없어요 의대 졸업 후에 국경 없는 의사회 활동을 하면서 그리고 2022년 이태원 참사 보고 최수근 일병 사망 사건을 보면서 좀 정치해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자기는 했대요 맨체스터 대학교 인도주의학 및 평화학 부교수였다고 하니까 이주 분쟁 평화학 관련 공부를 했나 봐요 요즘 많이 뜨는 학문이기도 해요 평화학 장애학 이쪽이 세계보건기구 휴먼 라이츠워치 국경 없는 의사에서 일을 했고요 주로 AI 시스템 구축 관련 일을 했다고 합니다 영희 민재 25호님이죠 퍼펙트 25 영어 인재입니다 아니 영희 민재입니다 영어도 잘할 것이다 즐겁다 이력이 독특하고 스토리가 있어서 당에서 많이 어필됐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선거운동은 좀 외롭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산을 AI 메카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니까 메카가 이슬람의 메카가 아니고 메카 고지라 할 때 그 메카가 아니에요 메카닉 그래서 AI 메카닉이 오산을 점령할 것 같아요 너희들이 주인이란 건 오산이다 이러면서 전략 공천 됐으니까 지금 알아가고 있는 단계겠죠 공약을 좀 혼자 많이 머리 써서 만들어서 좀 어설퍼요 영국의 옥스퍼드 그다음에 미국의 존소킨스와 자기가 연계가 있으니 AI 공공의료와 R&D 클러스터를 조성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글로벌 AI 전문가를 오산으로 데려온다 즉 납치를 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되게 만지 강제 2주 이런 거 별로 안 만들고 싶었는데 그래도 내긴 해야 되니까 그러게요 갸우뚱합니다 면접도 봐야 되거든요 여기 올 친구 있다 내가 보아놨다 아니 근데 김치면 환장한다 구글이나 채찌피티 인재를 얼마를 주고 데려와야 되죠 그러게요 오산을 팔아도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거 국경 없는 대학 이렇게 하면 좀 더 재미있을 것 같은데 기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경제 정치 금융 국제관계 등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 그렇죠 그래서 기초 광역 국회로 이어지는 경로를 만들어줘야 된다 굉장히 알고리즘적인 사고방식을 계속하는 거죠 필요하다면 비례대표제 일부를 미래의제를 주도할 미래대표제로만 할당하는 것도 고민해봐야 된다 하니까 이건 나름대로 정치개혁 의제였어요 비례대표제의 훈훈감을 더 높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 저도 의심하고 있어요 지역구가 미래인 거구나 그러면 왜냐하면 의제가 다루는 의제가 미래일 테니까 좋습니다 차지호 후보의 재산이 마이너스 6,400만 원이죠 여당 후보가 마이너스 100배 많습니다 재산이 국민의힘 김효은 레이나쌤으로 더 유명하죠 40세 여자 정당인이라고 쓰라고 배웠나와 봐요 전 EBSI 영어 강사입니다 직업은 경북 영천 출생 영남대 영어교육과 고려대 영어교육학 석사 정가 없음 재산 63억 7,872만 원 건물 98억 집은 영등포고요 여의도네요 배우자 명의로 봉천동에 79억짜리 빌딩이 있어요 배우자 명의로 된 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예금은 1억 증권은 4억 채권 1억 채무 41억입니다 그러게요 본인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었는데 다 배우자 좋나 봐요 그러게요 명성에 비해 별로 돈이 많이 없네요 억대 연봉 착실하게 돈 벌어오는 가장이네요 지방 출신으로 사교육이랑 유학 없이 영어 강사가 된 걸로 되게 유명을 했고요 대치동과 EBS를 오가면서 일을 하다가 2011년에 오직 정말 외모로 이거는 이게 진실이라서 그렇게 썼습니다 정말 오직 외모로 실검 1위를 했습니다 김태희 닮은 강사 이렇게 유명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최연소 억대 연봉 강사로 SBS 스타킹까지 출연을 하면서 유명해졌어요 한동훈 비대위 국민인재로 영입이 됐는데 후보가 먼저 이력서를 써서 당에 보냈대요 아 네 그렇죠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네 정치에 원래 무관심한 쪽이었는데 아 뭐 맨날 싸워 이런 쪽이었는데 한동훈을 보고 아 저 사람은 다르다 싶어서 국가에 기여하고 싶어서 애국을 하고 싶어서 출마를 열심히 했답니다 저희 어떻게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셨나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뭔가가 있겠죠 부패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대요 어떤 인거로 제가 부패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셨나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면 또 탈당할 때 바로 말도 짓기도 편하잖아요 대쌤 끝날 때 지금 알고 보니 부패했다 대쌤 끝날 때 지금 성대모사 완벽하게 해주시는 걸로 노력해볼게요 출마를 결정한 뒤에 수업 중이던 2025년 수능특강 영어 듣기 강의가 비공개가 돼가지고 수강생들의 반발이 좀 있었어요 수강생들은 이런 걸 찍지 말았어야죠 이게 선거법 때문에 공개되어 있던 강의가 총선 기간 동안에 노출이 중지된 거예요 그 점에서 좀 진도를 따라가던 학생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점에서 좀 이상하죠 지원서를 내기로 했으면 아무리 서류 탈락을 할지라도 신변 정리를 해놓고 가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집도 뽑아서 옮겨가고 그래요 근데 마지막까지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건 좀 프로페셔널로서는 기만적이죠 네 뭐 본인은 이게 안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영상 홍보물이면 괜찮다 이런 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관계없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근데 이 컨텐츠를 올린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죠 EBS인데 가장 조심할 곳인데 그래서 김 후보가 지금까지 제작된 강의는 유튜브에 전편 업로드를 했다고 해명을 했고 그렇긴 했지만 수강생들이 교재비 날린 거는 여전하죠 당혹스럽기도 하고요 그리고 신인이라 그런 건지 신인치고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공약은 앞에서 다 봤던 얘기예요 전혀 특별한 게 없어요 이제 선생님이자 엄마로서 교육 저출생 정책에 집중을 하겠다고 했는데 교사 업무 환경 개선, 디지털화가 필요하대요 공공형 산후조리원과 다문화 가정 보육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 정도고 공약 형태로 나온 게 없어요 그리고 생기부 전형에 적극 찬성한다고 하네요 교육 정책에 대해서도 입장이 이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공약 찬성 공약 지원 이 정도예요 이상입니다 찬성지원로입니다 시흥으로 가겠습니다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돌면서 저는 계속해서 시흥이 얼마나 대제국이었는지 궁금해져서 행정구역 변천사를 뒤져보았습니다 환당국이 시흥편이 있는 줄 정확히 지금의 시흥시는 49년에 영등포가 분리되고 73년에 안양이 분리되고 81년에 광명이 분리되고 86년에 과천과 안산이 분리되고 89년에 의왕과 군포가 분리되고 남은 동네입니다 진짜 진나라였네요 이쯤 되면 역사에서 있을 것 같은데 시흥시 쇠망사 이러면서 어떻게 영등포까지 같이 그 동네에서 치러진 첫 총선에 이곳에서 승리한 14, 15대 시흥시 국회의원이 지금도 많은 지역구민들이 기억하는 빈민의 벗 도시빈민운동의 대부 고재정구 원내대표입니다 그의 첫 지역구 시흥군포에는 이후 그의 보좌관 백원우 의원이 시흥갑에서 재선을 했고 현 챔피언은 그 백원우 의원의 보좌관이었습니다 재선식입니다 챔피언 더불어민주당 문정보 진짜 피정보 궁금증이네요 펑컬 57세 여자 국회의원 경기 화성생 노진초 장안녀중 삼괴고 성결대 사회복지학과 이와여대 정치학석사 고졸울이었는데 만학도로 학위를 땄어요 맞습니다 장남 육군병장 만기 재산은 시흥의 아파트가 4억 9천 자동차가 2대가 있더라고요 예금은 11억 정치예금이 1억 8천 7백 채권은 4천 채무 1억 3천에서 총 17억 2천 4백입니다 2010년에 시흥시 시의회 민주당으로 나와서 당선이 됐어요 그렇게 정치가 시작이 됐지만 그전에 도시빈민운동가였던 재정구 의원 만나고 그렇게 정치에 발을 들였고 시흥에는 다 재정구 의원과의 연두를 다 맺고 있었습니다 그게 그런 지역들을 사실 우리 방송 아니면 다른 선거 방송에서는 소개를 안 해드리잖아요 도봉의 김근태 등 시흥의 재정구든 말입니다 시흥의 목화연립이라고 아직도 있던 목동사람들 화목하게 지내라 그 당시에 대단 이주죠 광주 대단지 이전처럼 여전히 건축사 쪽으로는 의미가 있어서 많이들 스케치를 가지고 간다 하더라고요 그냥 참고하세요 옷을 되게 캐주얼하게 입었네요 21대 국회의원에 출마를 해서 당선을 해요 무려 지금 재선 도전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출석률 바로 볼게요 89.82% 교육인은 92.59% 여가인은 57.14% 실화냐? 실화냐? 당황했어요 초선답지 못합니다 대표 발의는 33개 대안 반영팩이 6건 수정가결 2건 철회가 2건이네요 그중에 부동산 개발업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이 있는데 이게 부동산 개발 등록 사업자가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시행을 하고 있대요 그런데 영업정지만 하지 과징금이 없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돈으로도 때리겠다는 법입니다 좋네요 이건 좋더라고요 저도 또 괜히 또 로비 받았나 했더니 돈으로도 때려라 그러니까 꽃으로는 때리지 말고 돈으로 때려라 꽃으로 때리지 말고 돈으로 때려라 이게 영업정지가 의미가 없는 게 간판 두세 개씩 갖고 있거든요 같은 장소에 중개사들 몇 명씩 해가지고 배달업만 하는 요식업 같은 거죠 같은 집에서 여러 식당 하는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 법률이 있어요 사립대학과 학교 법인의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법률이겠죠 해산장려금을 줘서라도 해산시키자 법입니다 지금 너무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지방대 전문대들이 폐교 위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버티면 버틸수록 이게 더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대학교들을 위한 출구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출구 전략에 대해서 문제는 남은 재산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사학재단을 만든 이사장들 그러니까 집안에 돈을 넣느냐 마느냐 때문에 이 사립대학 관련한 법들이 지금 몇 년째 계류 중입니다 이 사학재단은 아주 오래된 국가의 소위 사회지도층들이고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사학재단 집 자식들 2세 3세들 주로 한나라당에서 공천 많이 받는다고 그만큼의 유력자들인데 이제 부의 털을 잃어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나라의 돈을 절반씩 받아가면서 호의호식하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반발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법이 왜 폐기되는지는 알겠더라고요 그 재산은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에 출연할 수 있게 특례조항을 넣었던 건데 이쪽도 저쪽도 만족시키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네요 문정부 후보가 그동안 사립학교가 교육부 돈을 받아다가 장학금으로는 안 쓰고 곳간에 쌓아놨다고 매우 비판을 올렸던 후보였습니다 네 학교 해산 장려금은 국민의힘이 미는 사안이에요 없애는데 돈 좀 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국회에서 계속 이바구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사학 스나이퍼입니다 근데 이게 장려금이 결국 사학재단 주머니로 들어가서 먹튀 자금까지도 마련해 주는 거 아니냐고 해서 논란은 매우 심하고 있어요 심해요 네 신천 신림선 사업 타당성을 확보를 해서 뭐 그런 공약이 있는데 하나 특이한 게 한국예술종합학교 한례종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와 함께하는 K아츠 ABC ABC요? 네 근데 이게 뭘까? 라더니 NBC? 지금 행정과 혼재되어 있는 대야동의 ABC 행복학습타운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행정은 아예 떼버리고 예술만을 위한 그런 타운을 만들겠다 그리고 저는 한례종이 시흥을 옮겨가나?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네 근데 K-POP 국제고 이런 것보다는 현실성 있어 보이긴 해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이 한례종의 무용, 공연 이런 것들을 시흥 씨가 많이 유치를 하더라고요 가장 최근 소식은 EBS 유시춘 이사장 해임 청문회에서 굉장히 높게 비판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입법보다는 파이터형이에요 제가 보니까 맞습니다 정필재 57세 남자 또 검사 변호사입니다 전남 한평 출생 광주 개림고 동신중 조선대 부속고 서울대법대 졸업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도 검사가 많아요 통계를 내보고 싶어요 4시 29회 연수원 20기 육군 중위 전역 재산 43억 893만 원 건물 44억이고요 집은 용산이네요 예금이 아니고 현금이 8천만 원이 있어요 우와 그냥 이 돈다발로? 그런가봐요 래퍼네 아니면 마약당이다 그러니까요 래퍼입니다 근데 경기도로 오니까 갑자기 현금이 있는 후보들이 많아 원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가지고 금고에 있는 돈 덩어리인 거죠? 저 정도면 의자를 해서 앉을 수도 있어요 예금은 3억, 채무 8억, 그리고 금이 있어요 1914만 원 래퍼야 래퍼야 한 번 더 래퍼 보석 1억 3천 루이리 똥 목걸이가 되게 많아요 아이스 콜드 진짜 래퍼네 되게 진짜 래퍼거나 아니면 부자 아닌 사람이 생성하는 부자 느낌이잖아요 앞니도 다 금인 거 아니야? 정필재 피리 F2L인가?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렇게 팔게 많은데 최근 55년 몇 년간 체납액이 1억 891만 원입니다 래퍼야 래퍼 래퍼지 진짜 래퍼네 MC필재 현재는 청산을 했어요 릴필재 릴필재 정릴제 아니고요 서울 동부직원 부장검사 서울고검 송무부검사 등을 역임을 했고요 릴필 멋있다 릴필 릴필 2016년 변호사 개업을 해서 시흥시에 거주를 하기 시작했고요 이후 변호사라서 할 수 있는 지역활동은 다 한 느낌입니다 학교, 노조, 아파트 입주민, 모임 자문 변호사 그리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했어요 이걸 엄청 길게 양력이 적었더라고요 국힘 시흥갑 당협위원장도 맡았고요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후보로 시흥 의뢰 출마를 했었습니다 국민의당이었군요 하지만 낙선했었고요 공약은 보니까 온개혁 신설, 시흥 서울, 광역 지하차도 개설, 수원지법, 시흥지원 유치,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인데요 용역 구하기가 쉬워져서 그런지 경기로 오니까 후보자들 유튜브랑 인스타 때깔이 확 좋아졌어요 여기 영상 노동자들도 많이 살잖아요 그러게요 구경하다가 인스타를 갑자기 릴스에 거기 너 보라색 명함을 아니? 라는 문구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통합진보당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글쎄요 뭔가 봤더니 명함의 사진이 진짜 옷 색깔이 보라색이에요 설명으로 명함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빨간색의 국민의힘, 파란색의 민주당을 넘어서서 통합의 정치로 들꽃처럼 어우러져 시흥의 봄을 만들겠다 통합진보당 맞네요 그렇습니다 통진당이구만 차이 통진당 후보였습니다 좋습니다 국민의당일 때 이 주장을 했으면 먹혔을 텐데 경기도의 특징제가 뭐라고 말했죠 국민의힘 어떻게든 빨간색을 쓰기 싫어서 안달입니다 자, 자유통일당의 목사님을 만나보시죠 자유통일당 다른 지역에서는 다 드랍하고 있는데 국민의힘한테 좀 미안한 게 자유통일당의 목사 나왔다고 우리가 뭐라고 안 하잖아요 윤석창, 52세 남자 대야교회의 담임 목사 강원대 화학과 이학석사 산업요원으로 육군 이병 소집 해제 만약 자식한테 교회 물러주면 바가지 교회를 켜드립니다 대야교회 화학과에서는 대야 만드는 거 이를 제가 인정하기 싫지만 농축산인이 한 번 했던 농담 있잖아요 꼭 내가 머릿속에서 한 번 접은 거야 인척하게 나오셨어야죠 너무 일차원적이라서 접은 게 승자지 둘이 코드가 맞나 봐요 왜 패배한 느낌이야? 항상 내가 접고 망설이고 있으면 치시더라고 나도 종종 접어 고모개그 머릿속에 좋은 종종이 팍 떠올라서 뭐라고 하는데 내가 핑 꺼버려 시흥시에서 지역아동센터협의회 총무를 한 적이 있다는데 찾아보니까 대야교회 부설단체로 아동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장애 비장의 통합이었고 지금은 일시정지 상태래요 요즘은 생활력이 없는 독거인을 상대로 사회복지 사업을 한다는 얘기를 선구사무소 계속 시계에서 말을 했어요 여기서 윤석찬 후보는 10년 전 세월호 침몰일에 위암 투병으로 인해 위를 도련했다는 말도 했네요 그게 세월호 침몰일에 한 거랑 뭔 상관이야? 자 이렇게 진행됩니다 행사를 했는데 거기서 배식을 받아요 식사를 많이 못한다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위가 작아요 위암으로 도려냈기 때문이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위암 도려내고 퇴원하던 날이 세월호 사고일이었어요 세월호 보도를 계속 보는데 손속히가 많이 나와요 JTBC를 하도 봤더니 태블릿 PC가 진짜인 줄 알았다로 이어지는 이야기를 제가 멍하니 듣고 있었습니다 뭐 정과가 없고 그래 심심하게 이렇게 열심히 봤는데 공약이나 말해주지 미워요 그러게 말입니다 아무 말 유니 좋습니다 아무 말로를 만나 보셨습니다 시흥을입니다 경기도 이곳에서 당선된 재정구의 보좌관은 2명입니다 시흥 갑은 100원우 시흥 을은 현 챔피언 6선에 도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60세 축하합니다 야 예순밖에 안 됐어 그러니까 저도 그것 때문에 더 놀랐어요 축하합니다 국회의원 야 나도 할 수 있어 남자 국회의원 서울생 동성고 연세대 건축공학과 동대학원 행정학 석사 본인 장난 육군 병장 만기 아주 잠깐 노동운동을 했었다 하고요 정과는 2000년에 음주축전 거부로 벌금 150만원 재산은 건물이 9억 2천이고 이렇고 저렇고 해갖고 합계 13억 7천 6백만원 정도가 있네요 보통은 음주운전인데 이분은 음주축전 거부를 아주 열렬히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조정석 씨에요 실제로는 저도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조정석 씨야 그분이 네 거미 남편분이요 형이 먼저 야 너도 할 수 있어라고 했잖아 맞아 니 잘못이에요 맞아 맞아 2004년에 열린 우리당으로 시작을 해서 2020년 21대까지 같은 당 같은 지역구 오로지 국회의원 선거 너무 편했어요 6전 6승 연근 뽑기가 쉬울까요 조정식 뽑기가 쉬울까요 아 죄송합니다 5전 5승입니다 연근 뽑기가 쉬워요 이 시흥이 연근밭이 많았던 거예요 아 그래요 맥락이 필요한 연근 연근밭이 많습니다 여기가 갯벌도 많았고 연못도 많고 해서 지금도 연근이 특산물이기도 해요 연근 뽑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포크레인으로 뽑아야 돼요 오 기니까 네 이번에 당선되면 국회의장 영순이래요 사회생활 대부분을 국회의원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당선되면 육선들이 되게 많습니다 좋네요 네 40살부터 그냥 여태까지 계속 국회의원밖에 한 게 없어요 재정구 의원 만나면서 정치 입문을 했다고 하고요 본회의 출석률 볼게요 97.60 외교통일이 73.33 대표발이 52개 대한반영패기 19건 온안가결 2건 수정한 반영패기가 1건인데요 입법활동은 굉장히 설렁설렁하게 한 편이에요 5선 디버프 그러니까 5선쯤 되면 국회는 눈 감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구개발의 특구의 육성에 관한 법 그런데 어떤 날은 눈 감고 그냥 잤어요 유명 무실해진 이 연구소 기업이 있잖아요 대학교에도 있고 중소기업에도 있고 하는데 이 조사와 열람 권한과 시정명령 권한을 갖고 해더라도 만약에 시정명령이 이행하지 않으면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실 운영에 대한 철퇴인데 몰랐겠죠? 현 정부가 이렇게 싸그리 없을 줄은 정부는 지금 예산을 줄인 다음에 그 연구소가 부실 운영을 한다고 해서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는 거네요 이 법을 이용해서 이걸 만들었는데 이렇게는 좀 몰랐겠지요 이건 그래도 경고를 하고 들어오는 건데 그러게요 뭐 이런 법이 있습니다 지금은 정부가 주는 경고가 너무 세잖아요 돈 줄이 끊기는데 지금 뭐가 더 논란이냐면 같은 당 같은 사무실을 쓰는 시흥시의회 박춘호 의원이 25일 탈당 기자회견을 했어요 국민의힘을 탈당했어요? 아니요 더불어민주당까지 민주당을? 네 민주당 시흥시의원인데 조정식 의원의 보좌관실에서 자꾸 일해라 절해라 했고 선거운동 와라 이렇게 괴롭혔나 봐요 그래서 이런 문제제기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는 나도 일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사유 때문에 탈당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냅다 탈당하고 지금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오면 국회의원을 걱정 안 해도 되거든요 그리고 지역에 국회의원이 없어서 상사 없다 네 그렇습니다 내가 그 상사가 될 수도 있고 공천을 준비하고 싶었는데 도저히 기회가 안 온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누가 탈당을 했냐면 시흥시 3선 시장이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힘으로 들어갔다고요 그렇죠 그 얘기죠 지역 특성상 뿌리 깊은 연근 후보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국민연근이에요 그래서 남아있는 시의원 시장들은 굉장히 골치가 좀 아픈 듯합니다 정황동 재건축 KTX 관련한 그런 공약들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좋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도 재정구 의원 비서관 출신입니다 재정구 의원은 말년에 한나라당에 입당하셨었거든요 김윤식 58세 남자 정당인 전남 무한 출생 무한 도전 네 근데 되게 전국을 왔다 갔다 했어요 또 부산으로 옮겨와가지고 성장했거든요 부산 가남 초 서면중 나왔고 다시 또 광주로 와서 광주 석산구 서울로 와서 연세대 중문학과 동대학원 행석입니다 수형으로 보충역 및 소집 면제였어요 88년에 소유 공문서 변조 국가보안법 위반 집시법 위반으로 징역 2년, 집유 3년, 자격정지 2년 이거 민주화 정가죠 국힘에서 드문 정가네요 요즘 국힘이 없애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데 재산이 2억 1,228만 원 토지가 5천 원인데 무한의 받침이 있고요 건물 2억, 예금 1억 9천 거의 보험입니다 채무 3억 있습니다 전 경기도 의원 시흥 시장 출신이에요 근데 거의 민주당 소속이었어요 오잉? 거기에 왜 계세요? 95년 민주당 소속으로 경기도 의원에 당선이 됐다가 98년에 이건 또 무슨 조화였는지 갑자기 한나라당으로 한 번 나가봤어요 쑥? 근데 그랬더니 떨어진 거예요 아이고 이런 그래서 다시 왔어요 샹! 산책이다! 그래서 2006년에 열린우리당에서 시흥 시장에 출마했다가 또 낙선을 하고 우리랑 같이 낙선했어요 네 이때 열린우리당 참 잘 나갈 텐데 이 정도 되면 상대 후보 있잖아요 이 지역의 상대 후보가 지금 김윤식 후보가 어느 당인지 헷갈리겠다 어딜 보시는 거죠? 그건 잔상입니다 그건 제 잔상입니다 막 하면서 양쪽으로 닌자 후보 한나라당인 줄 알았지 한나라당 후보를 주탄합니다 그건 제 잔상입니다 막 이러면서 열린우리당 가있고 2009년에는 또 민주당에 출마했어요 그리고 이때 시흥 시장 왜 그 막판에 잔상인 줄 알고 때렸는데 진짜잖아 다시 온 거죠 이거는 시흥 시장 보궐선거였어요 그래서 2010년 14년까지 3선에 성공을 했는데 3선 민주당 시흥 시장 근데 왜 여기 있을까요? 공천 반발이죠 당을 옮기면서 뭐라고 했냐면 보수의 핵심 가치기도 한 자유와 자치 발전 기여는 제가 정치를 하는 중요 이유이자 목표입니다 이념도 민첩하게 옮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옮겨본 사람이 잘 옮깁니다 네 전적이 있으니 여기서 충청 영웅을 만날 줄은 공약은 토치장을 바이오 모빌리티 시티로 개발을 하고 실현 가능한 대중교통 대책 수립이라고 했는데 뭐가 실현 가능한 건지 아직 생각 중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대 시흥 캠퍼스 레지던스 컬리지로 완성이 있는데 시흥 캠이 문제가 많죠 2016년부터 연세대 송도에 있는 캠퍼스처럼 기숙형으로 운영을 한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1학년대 다 저기 보내서 자고 속도 속도 한다 이랬었는데 지금도 학부생이 안 다닙니다 2016년부터 그렇게 하겠다고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교직원들이랑 대학원생들이 있기는 한데 수업은 관악에서 들어요 그냥 배드 캠퍼스인 거죠 여기 교직원 개꿀 교직원 20명밖에 없대요 이게 뭐냐면 2014년부터 시흥 올 때마다 지선총선 지선총선 계속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반복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냥 터에 건물 올리고 아직 아무것도 안 돼버렸어요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오랜 뻥 때문에 신도시는 생겨났고 동네의 건설업자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건물들을 올려놨어요 이러면 전국에서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모여들거든요 부동산 중개업자만 많아요 시흥에 백오신도시가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기형적인 백오신도시의 모습이 그거 아니에요 1층 상가들이 다 거의 다 비어있고 공실이고 여기 임대무늬 스티커만 수십 개씩 붙어있어요 그때 들떠서 상가 입주했던 주민들만 피해보고 있는 거죠 백오신도시 너무 무서워요 서울대병원도 그때 함께 건립을 한다고 했었는데 이게 안 되니까 같이 지연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조정식 의원의 공약으로 김윤식 시장이 추진한 백오신도시 조성의 핵심 공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책임이 있는 거죠 지난 12년간의 시흥시장이잖아요 서울대 학생들도 반발이 진짜 심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설득이 안 됐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한창 싸움이 일어나면 한창 그렇게 하겠네요 서로에게 책임을 떨어넘기겠네요 본인 책임이 분명한 사업인데 좀 더 자세한 수수반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상입니다 새로운 미래 후보가 국정원 출신입니다 김상욱 60세 남자 고려대 법학과 졸업 본인 육군 일병 소집 해제 장차남 모두 의경으로 병장 만기 시흥발전연구원 원장을 하는데 재산은 약 22억 사실 그는 90년부터 09년까지 10년 동안 국정원에서 근무하며 부이사관까지 승진했습니다 몇 년부터 몇 년까지요? 90년부터 09년까지니까 19년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후보에 의하면 다섯 번의 강제 인사 조치를 당하고 이명박 정권 때 퇴직했답니다 이명박이 밉겠네 국정원 댓글 사건을 폭로했다고도 하는데 그게 2012년 12월이거든요 퇴직 후라서 시간이 약간 안 맞아요 자기 새끼를 두고 나왔나 보죠 끈앞으로 그러게요 또한 댓글 사건이 2심에서 무죄가 난 후 사람이 보통 자기 회사 일을 고발을 할 때 자기 퇴직하고 난 뒤에 일을 고발하기도 하나요? 그러니까요 퇴직하고 난 뒤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퇴직하고 나서 고발하긴 하죠 근데 자기가 있을 때 일 말고 3년의 차이가 있다니까 자기가 퇴직하고 난 뒤에 생긴 일에 대한 고발자가 될 수 있냐 그러면은 안에 국가기밀을 유출한 사람이 있는 거네 그건 내부 고발자가 아닌 거잖아요 내부 고발을 받아서 외부에서 터뜨려야 말이 맞는 거죠 아무튼 댓글 사건이 2심에서 무죄가 난 후 아마 김용판 얘기 같아요 김하영 요원이나 그 후 검찰이 기획수사를 당해서 공무 담임권과 피선거권을 10년 동안 박탈당했다고 합니다 공선법 위반 그래서 전과를 보면 2012년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200 엄청 크진 않은데 가능하긴 해요 그리고 2015년 알선수재와 범인 도피 교사로 징역 2년, 집요 3년 내가 이렇게 PA를 받는데 민주당에서 공천 부적격 판정을 받으니까 빡친 거예요 새로운 미래로 도망칩니다 그렇군요 전직 정보기관원의 공약을 보겠습니다 셔틀버스니 과학관이니 오이도역 복합환승센터니 하는 건 지역 정치인들 일거리 뺏지 마세요 월곳과 포동에 있는 PA 염전부지의 화훼단지를 조성해 국가정원으로 만드는 것과 백옷대교 착공은 거둘 것이 좀 익스티니디 봐드리겠습니다 국가정원? 국정원? 그러네? 국정원이야 사실 잘못 쓴 거 아니에요? 국정원 이전이었는데 국가정원 올 줄 알고 찍어줬더니 국정원이 와버렸다 근데 염전부지에 식물을 키울 수 있나요? 염생식물도 있잖아요 함초 같은 거 요새 뭐 핑크뮬르 같은 거? 예쁘죠? 그렇다고 어차피 뭐 염기는 다 빼고서 물을 많이 넣는 수생식물 염기 빼는데 몇 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수생식물은 괜찮죠 물이 찰랑찰랑한 거 핑크뮬리 후보 보셨습니다 맹그로브를 키워야 되나? 군포로 갑니다 역시 재정구 영향권인 군포시로 왔습니다 단일 선곡으로 시흥과 떨어져 나온 이후 군포의 첫 3선 의원은 한나라당에서 가장 왼쪽에 포진해 있다가 이후 열리누리당으로 날아온 독수리 오영재 중 한 명 김부겸 한나라당 열리누리당 통합민주당으로 3선을 거둔 김부겸 의원은 또다시 물살을 거슬러 대구 수성 갑으로 떠나고 알고 보니 연어였다 이후 이곳에서 다시 3선을 거둔 신인은 민청학년의 피해자이자 난민전의 투사 이번에 4선에 도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하경 71세 남자 국회의원 전북 순창생 풍산초 순창중 순창농린고 전남대 국어국문학과 동대학원 NGO학 박수예요 본인 수용으로 인한 면제죠 79년에 강도상해로 징역 3년 6월이었는데요 이거는 난민전 사건으로 활동자금을 마련하려고 서초동의 모 재벌회장 집을 털기로 맞아요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게 국가로부터 없는 혐의를 들러 씌워서 이미 피해를 받던 사람들이 만든 조직이었는데 네 그래서 방공법 위반으로 무려 5년 동안을 징역을 살아요 네 탄압을 아주 길게 받았습니다 전남대 물리대 학생회장이었거든요 이때 전남대 학생회장의 삶이 쉬웠겠나요 같이 붙잡혔던 인물이 김남주 시인 그리고 이재호 의원이 있죠 2000년 7월 7일에 공직선거법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영맨이에요 영맨 순천 YMCA를 시작으로 해서 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까지 지낸 시민운동 유닛이고 지역운동에 특화된 후보이기도 했었죠 YMCA 맨 재산이 17억 2천만 원이고요 딸이 딸이 죄송합니다 땅이 1억 8천 등등등 해가지고 딸이 1억 8천 마이너스 1억 8천짜리가 지금 우리 집에 있어요 진짜 돈 많이 들잖아요 17억 2천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정신이 없지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처음 출마를 해서 선거구가 그때는 군포였어요 다시 군포 의뢰서 군포로 바뀌는 동안 쉬지 않고 출마해서 계속 당선이 되었습니다 지금이 사선 도전 중이고요 본회의 출석률이 94.61 환노위의 98.08 대표발이 89개 대한반영 폐기 11 원안가결 2개 철회 수정가결 각 한 건이 있어요 왜 열심히 하고 그래 사선 도전하는 사람 중에 열심히 하죠 괜찮네요 은행법 일부 개정안 수정가결법을 볼게요 대형금융회사는 회사잖아요 주식회사 저도 생각 못해봤다니 아 낫다 회사구나 그죠 근데 소비자에 비해서 이 은행이 훨씬 더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어서 불합리한 거래 형태를 갖고 있다 소비자이자 즉 우리가 은행의 통장을 갖고 있는 이 금융소비자가 훨씬 더 불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법을 좀 고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은행과 주주에게 자료를 요구할 때 잘 안 준다라는 거죠 이것을 바로 하게끔 하고 은행의 약관을 변경할 때 이 준수 상황에 대해서도 의논을 해라 그리고 외국 은행의 국내 지점이 국내에 보유해야 하는 자산의 일정에게 미달하는 경우에 보전의무를 국내 은행처럼 하는 것 매우 중요한 법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합리적이네요 누가 되게 많이 반대했을 것 같은데 관철을 해낸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누가 반대를 했을까 김웅 의원 그리고 황보승희 의원은 기권 서병수 의원도 기권 이렇게 했더라고요 황보승희 의원은 그때 개인사가 좀 복잡해서 신경 쓰기가 좀 그랬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보이스피싱 피해 이런 거랑도 관계도 있을 것 같아요 지하와 뭐 이런 거 있고요 3번 재정비 등례 공약이 있고요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서 법적 정책적 기반을 잘 만들겠다는 그런 공약입니다 물론 제가 시민들을 대표하는 것과는 거리가 매우 멉니다만 경부고속도로 지하화하면 생각만 해도 졸리고 피곤해요 아 그건 그래요 경치 없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아 그건 그래요 그럼 또 지하에다가 막 양옆에 LED 반짝반짝 거리고 중간에 사이렌 울리고 막 그래야 돼요 아프 욕도 할 것 같아요 깨라고 어 그러니까 저는 서울에 가서 얘기할 텐데 저는 강변북로 올림픽으로 지하화 솔직히 원하지 않아요 자 터널 길면은 이렇게 가다가 약간 매직아이처럼 멍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 사고 나면 사고도 커지고 약간 트랜스 상태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겁나요 자 국민의힘 후보 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 최진학 67세 남자 정당인 군포 출생 군포초 안양중 용산공업고 당국대 정기공학과 중앙대 행정학 석박 해군 병장 만기 정가 없음 재산은 12억 4천 6백 48만원 토지 2억 건물 9억 현금 9천 5백만원 더 많네요 여기도 돈 따바입니다 좋습니다 현금 9천 5백만원 들고는 여기도 여기 래퍼들 왜 이렇게 많아요 세뱃돈 주려고 갖고 있는 거예요 조카가 몇 명인 거예요 그럼 나 조카할래 9천만원쯤 들고 있으면 그건 투자의 개념일 텐데 한 곳에 모여 있으니까 그럼 달러여야지 이건 거의 뭐 캐시의 rules everything around the world잖아 예금도 그 정도 있어요 채무 2억 2천 지역정치인 유닛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LG전자 금정 대리점을 운영을 하다가 지선에 출마를 해서 95년 98년 2002년 무소속으로 군포시의원에 연속 당선을 했습니다 너무 멋진 게 보통 여기에 소속 정당명을 썼는데 무소속이면 무소속이라고 쓰잖아요 근데 비워놨어요 왜냐면 이때 기초의원은 정당국적으로 아니 말고 98년 02년도 비워놨어 이거는 이런 뜻이잖아 야 안 써있으면 무소속이라는 거 아니겠어 제가 혼란스러워서 그 당시 공복까지 다 찾아봤어요 무소속이군요 되게 이상했네 당은 나중에 찾았어요 네 06년에 그래서 한나라당으로 찾아갔습니다 한나라당 후보로 경기도의원에 당선이 됐고요 2018년에는 자유한국당 후보로 군포시장에 출마했지만 낙선 낙선 군포시의 당협위원장으로 일을 하다가 21대 총선에서도 공천을 신청을 했지만 이때 심규철 전 의원의 전략공천으로 컷오프됐습니다 본인이 꼽는 도의원 재인기관 중에 성과가 수리선 경기도립공원 건립이랑 평생교육 관련해서 조례를 선도한 것이라고 하네요 당시에는 평생교육 개념이 그렇게 퍼져있지 않는데 본인이 먼저 도입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공약은 또 역시 철도 지하와 있고 재건축 삼본촌 복원 이런 거 있는데 삼본촌 복원은 찾아보니까 이미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그냥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열심히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국민의힘 소속된 하은호 군포시장이 최근에 좀 곤역을 겪고 있어요 골프비랑 상가 체납 관리비 대납 의혹이 있어요 아이고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좀 민주당에서 공격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최 후보는 이게 뭐 확정된 사실도 없고 기소되지도 않았으니까 네거티브 하지 마라 시민들도 언론 이용해서 정치화 하지 말라 뭔 소리야 이 문장이 이해가 안 돼서 여러 번 읽어봤거든요 시민이 아니라 내가 잘못 읽은 건가? 라고 하면서 유권자들 너네도 그러는 거 아니야? 네 그 얘기인 거예요 정신 차려 지금 그러면서 이 선거는 이제 하은호 대 민주당 아니 국민의힘 대 민주당 뭐 그러는 거 아니고 하은호 대 상대 후보가 아니라 최진학 대 이하경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상대는 나다 네 근데 맞네요 이거 1, 2, 3회 2002년 지선까지는 기초의원은 정당 공천이 없었네요 아 2002년까지요? 이상입니다 아 군포시장님이 시민들한테 욕도 잘하고 그런 분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XX 하지마라고 아 뭐야 그러면 거기 다 래퍼네? 그러네요 래퍼들이 득지글득지글 합니다 랩시티 랩시티에요 하남으로 가겠습니다 광주군의 한강변 일대가 하남시가 된 것이 1989년 전두환 치하 고위관료로 민정당에서 정치를 시작한 정영훈 전 의원은 90년대에 민자당 소속으로 하남시 광주군에서 재선을 했다가 정권교체를 목격합니다 아니 세상에 이 나라가 투표로 정권교체가 될 줄이야 민주당에 입당하지만 한나라당 후보에게 패배합니다 그와 맞붙은 적이 있던 고대 반유신투 위원장으로 졸업 후 조선일보에 갔다가 한겨레 창간에 참여하여 조선일보 한겨레라는 드문 커리어를 가진 문학진 전 평택항만공사 사장 문 전 의원은 이 지역구에 공공연 한나라당 박혁규 후보에게 패배했는데 그때 단 세 표차로 떨어지면서 별명 문세표로 이름을 얻습니다 와 자기 전 맨날 생각나겠다 재선의 문학진 의원을 19대 총선에서 꺾은 산자부 고위공무원 이현재 전 중기청장이 새누리당으로 재선을 했고 지난 총선 패배 이후 잘 풀려서 지금은 하남시장이 됐죠 서울 편입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도 잘 안 하고 고개를 돌리는 등에 적극적으로다가 미온적인 반응으로 조경태 의원에게 잔소리를 듣는 등 중앙당에게 최근 미운털이 박혔다고 하지요 시장님이 위례신 도시를 위주로 한 하남갑 미사강변도시를 위주로 한 하남을로 이번 총선부터 갈라졌습니다 원주민의 비율이 조금 더 높은 하남갑에 여당은 큰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야당은 여당이 기대를 거는 곳마다 가서 성질을 내는 무서운 5선 의원을 공천했고 자유통일당은 아무데나 가서 성질을 내는 무서운 부대장을 공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부터 보시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65세 58년 개띠죠 여자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대구로 편입된 달성군 출생이고 대구 남산초 군함여중 경북여고 한양대 법학가졸 장남 육군병장 만기 재산은 25억 6천만원 정도가 있네요 1996년에 15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해서 20대까지 서울 광진 의뢰 6번 출마를 해서 딱 한 번 낙선을 해요 그때가 2004년이고 노무현 탄핵 때 발당 갔던 후가였죠 삼보일보도 했고 그랬습니다 노무현 탄핵에 앞장섰던 대가 네 그렇습니다 5선 의원이 이번엔 하남 가보로 출몰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출몰했죠 출몰 현대민주당의 대구의 대표죠 대구 지역 출신의 최근에 망언이 하나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차은 후보보다 잘생겼고 자신은 나경원보다 안 예쁘다 SNL이 요즘 이렇게 정치인들 찾아가서 이런 도발적인 질문들을 하고 거기다 빨리빨리 대답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요즘 후보들은 예능도 나가야 되니까요 요새 SNL팀이 민주당 정치인들 만나면 이재명 차은우 엮는 걸 자꾸 시키죠 계속 당해보라며 난감억으로 1997년에 김대중 선거 대구 유세단장이었어요 이때 추다르크라는 별명이 생기고요 세탁소집 둘째 딸이 부정부패한 정치판을 세탁하러 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히 눈에 띄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DJ가 직접 뽑은 인사였고 여기에 그 당시에는 대구 출신인데 호남 며느리 컨셉도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남편이 정읍 출생이고 정읍 사람이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이슈가 됐었던 거죠 네 그때 스타가 됐던 DJ의 신인들 두 사람 있었는데 94년인가 93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추미애가 있었고 사실 추미애는 전혀 눈에 띄지 않았던 게 나머지 한 사람이 김민석이었기 때문에 네 전 법무부 장관이었잖아요 근데 SNL이 또 물어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체급을 누가 키웠느냐 본인인가 문재인 대통령인가 그랬더니 문재인 대통령이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말은 맞으니까 내내 윤석열 대통령이 검총이던 시절에 대립각을 세웠고요 한동훈 현 법무부 장관을 전보시키고 윤 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박탈하는 등 뭐 이런 걸로 아주 시끄러웠죠 추미애 후보 같은 정치인들에게는 현안 질문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한동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동훈은 그냥 용산 아바타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고요 쿠데타 관리를 위한 머슴이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정치인으로 자기는 안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SNL에서 요새 한동훈 성대모사 또 너무 잘하잖아요 또 난감한 질문 하나 했어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후보 사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이건 민주당이 잘못했다 항상 역풍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것은 잔가지에 부는 바람 아니냐 오판이었다라고 소신 있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1호 공약은 원포인트 개헌으로 대통령 거부권을 거부하는 개정입니다 거부권 거부권 더블 거부 반사잖아 이러면 또 여당에서 대통령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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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무지개 반사잖아 맞아요 무지개 반사 난반사 난반사는 아니구나 난반사는 아니죠 서로 같은 곳이 반사하니까 난반사면 딴 걸 거부하게 되죠 엉뚱한 게 거부되죠 반사해가 눈으로만 집중 공약하는 거지 지역 공약도 중요하잖아요 출몰 후보기 때문에 하남의 원도심과 구도심이 지금 격차가 엄청 벌어져 있어요 이 격차 해소에 대한 여러 가지 공약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민주당 개정당이 정권을 잡으면 법무부 장관의 제1 업무는 검찰이랑 싸우기인데 결국은 역대 민주당 정권에서 검찰이랑 제일 심하게 싸운 장관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목포천재의 천정배였는데 국민의힘 후보 보시죠 국민의힘 이용 검색하기 최악이었어요 게다가 하남은 원래 이용의 땅입니다 우리 이제 뒷세대들이 모르던데 하남은 9월부터 12월까지 이용 노래밖에 안 들리던 곳이었습니다 리사리에 그냥 10월의 마지막 이용 말고 가수이용 우리나라에 라스베가스랑 제일 비슷한 산업이 있던 도시는 어디였을까 생각해보면 하남이거든요 미사죠 엄청난 돈이 오가던 곳이기 때문에 출연료로 이용은 그런 의미였죠 가수이용 근데 이 사람은 체육인 이용입니다 마음이 푸근하네요 아까 쉬는 시간에 우리 건조가 이용 누군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그래 지금 설명하려고 제가 아까 지나갔다 듣고 45세 남자고요 국회의원 비례로 뽑혔었습니다 전주 출생 전주 남초 풍남중 완산고 초당대 사회체육학과 연세대 체육교육과 석사 한국체육대 스포츠산업경영학 박사 육군 중사 전역사유 본인 전공사 다쳤군요 정가 없음 재산 13억 1,975만원 건물 17억 예금 2억 채무 7억 있습니다 원래 루지 국가대표 출신이었죠 그러다가 2011년부터 봅슬레이 스켈레톤 감독으로 활동하면서 더 리즈를 봅슬레이 감독 맞이하게 됩니다 소치 평창올림픽에서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았고 불모지였던 썰매 정복에서 평창 그메달리스트였죠 윤성빈을 키워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제자가 트와이스 멤버 남친이라고 됐는데 과연 축하했을까요 괜히 궁금하더라고요 최근에 이게 나왔어서 바빠서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 안에는 또 컬링 선수더라고요 컬링 레전드 선수인 김미연 선수랍니다 정치 입문 후에는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 수행팀장 등을 맡았어요 초선 최강 친륜 출석률은 본회의 78.44 문체위 84.92% 예결 득이 90%입니다 초선치고 좋지 않죠 대통령 돌보느라 국회 잘 안 갔습니다 수행팀장이니까요 훈련은 이렇게 빠지면 대표 감독은 선수를 어떻게 할까요 대표발의법안 66개 원안가결 5건 수정가결 3건 대한반영 패기 15건입니다 아마 조인트를 가겠죠 대통령처럼 따라서 대통령한테 조인트 가야 할까봐 계속 대통령실만 갔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성실하지 않은 입법노동자인데 그런데 타율이 되게 좋아요 내용으로도 효율이 좋아요 다시 말해서 대통령실의 아젠다를 가장 잘 받아 먹은 정말 총애 받은 사람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본인 전문성도 챙겼죠 선수 인권보호 비인기 종목 지원 관련해서 법안을 많이 냈고요 기본적으로는 스포츠 대표로서 영입된 인사니까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가혹행위 사건을 공론화한 뒤에 제안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가장 유명합니다 여기서 득을 많이 받죠 이모경 의원을 빌런으로 만들면서 스포츠윤리센터의 독립적 업무 수행을 보장하고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와 방해 행위에 대해서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한 내용이에요 이게 원래 없었다는 게 진짜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이후에도 이 법안에서 빈 곳이 없는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보충을 한 흔적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수정가결된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안도 있어요 이제 이건 프로스포츠단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 감독 코치의 권한을 보장하는 내용의 표준 계약서를 보급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전문성 확실하고 본인 역할을 되게 잘 아는 입법노동자예요 그만큼 정부실도에도 적극적이고요 공약은 하남서울통합 하남교육청 분리신설 이 지역에 지금 현안으로 종교부지 불법전매 문제가 있더라고요 교회랑 불교랑 왔다 갔다 하면서 LH에서 종교부지를 원래 내준대요 원래 항상 있어야 돼요 교육부지 부지를 딱딱딱 블럭으로 만들어 근데 불법전매라는 거는 해당 교회나 혹은 해당 절이 이 땅을 임대를 줬나 보네요 팔 때 프리미엄을 달라고 하네요 처음엔 절이었다가 그 다음에 교회가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게 하남에서 되게 큰 이슈였는데 이용 의원이 이걸 빨리 캐치를 하고 가서 활동을 꾸준히 했더라고요 지역구 활동의 일환이죠 좋습니다 국민의힘 후보 보셨습니다 보통 후보들이 사진에서 이렇게 은은하게 웃고 있으면 후보입니다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자유통일당 후보가 웃고 있으면 왜 욕 좀 먹어보겠어 같죠? 자유통일당 주옥순 참 장사 잘해요 71세 여자 직업이 여성사회운동가랍니다 한치에 틀림없는 표현입니다 여성운동가가 아닙니다 딸이 있다면 기꺼이 위안부로 보냈을 거란 망언을 했던 엄마 부대 대표 그렇습니다 뉴라이트 전국연합조직위원장 출신 승명유대 행박수료 2000년에 교통사고로 벌금 100 2018년에 명예훼손으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이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북한과 내통하는 이적단체라는 유인물을 뿌리다가 걸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는 4년 전 원고에 썼던 전과였어요 근데 지난 4년 사이에 차곡차곡 그간 부지런해 그간 5건을 추가했습니다 엄청나게 부지런해 2020년 아스팔트 극우전과인 집시법으로 벌금 100 2020년에 모욕으로 2건 벌금 100과 징역 1년, 집유 1년 징역 1월 집유 1년 모욕을 얼마나 해야 실용이 나와요 그리고 폭첩법 공동폭행으로 징역 2월 집유 1년 다굴 작년 11월에는 방역수칙 안 지켜서 벌금 300 명물허전 진짜 래퍼네요 대단합니다 명예훼손에 모욕이 있고 그 다음에 모욕을 또 하니까 이게 가중처벌이 좀 된 느낌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유한국당에 입당해서 당직 하나를 받고 지난 총선에 포항시 북구에 예비후보 등록을 했는데요 자유한국당에게는 너무 부담스러워요 전투력은 너무 세고 다양한 망원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공천탈락 그 김에 전광훈에게 갑니다 아 이렇게 맞는 당이 있을 줄이야 날 감당해 주다니 비례후보자리를 받았다가 이번에 한암에 왔습니다 이 유권자놈들아 그것이 진정한 이 좌파 유권자들아 명물허전이죠 투표장 나오지 봐라 사법개혁의 최고 탱커와 아스팔트의 최고 탱커가 나와있습니다 하남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서 미끄러지고 있는 그렇습니다 루지와 복슬레이에 달인 지나가고 있어요 우미네이 후보가 뭐랄까 중도 보수와 극우 사이의 의미로 미끄러지고 있네요 아주 빠르게 지나갔어요 부딪히면 큰일 나요 정말 약해 보이네요 하남을입니다 경기도 하남시 안 가본 사람은 모르는 거대한 규모의 라이브 카페들이 거의 다 사라지고 공장식 오피스텔과 거대 아파트 단지들이 채워진 주말에는 스타필드 오가는 차들 때문에 차 빼기도 겁나는 미사리로 왔습니다 하남의 현 챔피언 민주당 최종위원 의원은 올해 1월 갑자기 우리 정치가 당파성을 명분으로 증오를 생산하고 있다고 일갈하며 불출마를 선언하기에 당직자와 지지자들은 아 당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 찍었다 걸렸나 보구나 정도의 추측을 하고 있었더랬습니다 긴 세월 당직자와 보좌관 일을 해온 최 의원이 우리 정치가 어땠는지 모를 수는 없거든요 아무튼 무주공산이 된 하남 두 지역구에 친명계 민병선 전 동아일보 기자 등 많은 선수들이 몸을 풀었는데 민주당은 두 곳 모두 전략 공천을 했고 반발하던 예비후보 중 한 사람이 티파니 색 자켓을 단체 구매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37세 남자 사단법인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 김구 선생의 증손자죠 이런 직업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 백범유닛 서울 출생이고요 중학교 1학년 때 유학을 가서 하와이에서 생활했다고 하는데 모든 독립운동가들은 하와이를 많이 가죠 그것마저도 그렇네요 이승만계인가 안창호계인가 이승만의 저기잖아요 근데 백범계라고 하면 안 되는구나 백범 직계 백범계 하니까 박범계 같고 뭡니까 보통 이제 도산 같은 사람이 하와이에 간 거는 후구지책도 마련하고 다른 일도 하려고 간 건데 이승만은 그냥 도망간 거고 저는 김구 선생 생각하면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갑자기 한문시험에 조부모 이름을 한문으로 적는 거예요 생각을 못해봤잖아요 조부모 이름으로는 어떻게 적어 근데 김구 같은 건 정말 쉽잖아요 짱이다 짱이다 시험 문제 하나 공짜로 푼 후보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항상 생각이 나요 이게 자기 이름은 못 써도 할아버지 이름을 쓸 수 있어요 아홉구자구나 진짜 넌 나인이에요 저희 할아버지가 인자 구자거든요 진짜 아홉구자 쓰는 그래서 근데 진짜 한문선생님이 뻥치지 말라고 막 이러면서 저를 야단쳤던 기억이 되게 오랫동안 평생 남아요 저희 아빠도 형구거든요 그래서 아홉구였다고 그 사람의 이름을 쓰는 거 아니라고 나중에 바꿨어요 한자만 개명했어요 그렇습니다 조지 워싱턴대 정치학과 졸 공군 중위 전역 병역 명문가로 뽑혔대요 이게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베이비본 세대에 면제 사유가 좀 많아가지고 할아버지는 갔는데 아빠가 안 간 경우가 꽤 돼요 3대가 가기가 쉽지는 않다고들 하더라고요 2012년에 음주운전을 무려 400만원 오랜만에 매실 보내요 그러게요 네 근데 그 노래 부르는 친구가 음주운전해가지고 이거 때문에 이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아요 그 말을 쓰기가 좀 그러네요 그래서 죽도록 죽도록 평생 반성하겠다고 지금 계속 사과 중에 있습니다 이 친구도 평생 반성하고 있죠 재산은 2억 4천 전세보증금 1억에다가 예적금이 2억 5천 9백 정도 있고요 키움 주식이 7배 9주가 있더라고요 아이고 요즘 좋지 않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4월 11일이 임시정부 수리기념일이에요 그래서 4월 11일에 승리를 해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하겠다고 하는데 우와 원래 민주공화국이긴 하죠 멋있긴 하다 네 그래서 공약은 뭐다? 구호선 하남 조기착공 역시 민주공화국엔 구호선이지 그렇죠 김구호선 김구호선 아 그런거였어 오 좋다 김구호선 김구호선 조기착공 역사 3법 공약도 있어요 역사 왜곡 방지법 친일파 현충원에서 파묘 이장해버린 박정희죠 네 이장해버리고요 험한 것을 꺼내겠다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단죄비 설치 그래서 역사 바로 세우기 3법인데 이 백범 김구 암살의 배우자로 알려진 김창룡의 묘가 김구선생의 마다들과 그 모친이 앉아있는 데 있는데 700미터밖에 안 떨어져 있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단죄비를 설치해서 친일 행적을 널리 알리겠다가 이 후보의 특이해요 명절마다 원수를 마주치게 되겠네요 이게 여당은 몰라도 보수 언론의 원로들이 되게 싫어하겠네요 이 사람 등원하면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는 당연히 원주민이 많이 사는 하남 갑에 가고 싶었을 텐데 본인이 원하지 않았을 것 같네요 국민의힘 국민의힘 이창근 49세 남자 정당인 대구 출생이지만 하남에 26년을 거주했다고 합니다 서울대 경제학과 동대학원 경제학 박사 육군 상병 소집 해제 정과는 2009년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2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못 찾았어요 정치 시작하기 전이거든요 심지어 그래요? 네 다른 선거를 부정으로 도와줬다는 얘기죠 어디 캠프에 있었으면 꼬리 잘린 것 같고 꼬리 잘렸으니까 네 근데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더라고요 재산은 23억 162만 원 건물 9억 예금 9억 증권 5억 채무 1억 4천 있습니다 서울대 신소재공동연구소 연구부교수 같은 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개권연구원에 지냈습니다 경제학자 유닛이에요 경제학자 근데 신소재공동연구소인데 갑자기 경제학과가 이런 데에서도 같이 공동연구 많이 하니까요 공부노동자로 분류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아서 경제학자가 맡겼습니다 네 그리고 경제학은 진짜 아무데나 갈 수 있는 맞아요 정치 경력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행정관 서울시 대변인 국힘 하남시 당협위원장 정도가 있고요 오세훈계로 분류가 되어 본인피셜 오세훈의 최측근 오세훈의 입이라고 열심히 홍보하고 있어요 대변인이었으니까요 21대 총선에도 하남시에 출마를 했었는데 33.24%밖에 득표하지 못했어요 큰 차이로 낙선했습니다 공약은 국제고 신설 공교육 내 1대1 맞춤형 컨설팅 이거 이미 하고 있지 않나요? 담임 선생님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한다는 것 같아요 진로 관련해가지고 그리고 학원비 소득공제 하남형 6클 E 빌리지가 있는데 학원비는 지금도 소득공제가 되는데요 그거를 높일 거예요 지금 15%일 텐데 아무튼 이 하남형 6클 E 빌리지는 양육치나 주거 환경을 갖춘 유아 전용 아파트를 만드는데 이게 확실한 적출생 대책이래요 유가 클리어 E는 뭐야 이게 층간소음 프리 아파트가 아닐까? 네 층간소음도 있고 그리고 아내병원도 있고 워터파크도 있고 보육시설도 다 갖추고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좋네요 그리고 역시 종교부지 불법점에 관련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고요 서울 하남 편입을 넘어서 강서 한강공원과 하남 한강공원을 연결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짤려있나요? 대우나법 아니에요? 이 정도면? 4대강나? 그리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국민의힘 측 패널로 고정출연을 해가지고 인지자가 좀 높은 편이에요 아무튼 김어준 방송에도 나왔다고 해서 유튜브를 열심히 하지 않을까? 하고 들여다봤는데 여기도 이재명 말버릇이 옮은 것 같아요 뭐요? 말끝마다 이재명을 하는 아, 제명체 네, 제명체가 옮은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동물의 숲에서 그 말버릇이 서로 주민들끼리 옮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동물의 숲에서는 그 주민 말버릇이 마음에 안 들면 민원을 넣을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 사무보는 강아지 캐릭터가 있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 강아지 공무원이 어쩜 제가 당장 주의를 주도록 할까요? 이래요 그래서 응 부탁해야 하면 네, 확실히 전달드리겠습니다 하고 다음 날 되면 바뀝니다 심즈보다 재밌는 것 같아 동물의 숲 아, 닌텐도 살까? 네, 약간 현실 패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이재명 체를 쓰는 국민의힘 후보였습니다 꼭 이재명에 작은 따옴표 붙여서 썸네일을 만들더라고요 헐 이재명 소위 이재명이라는 건데 그럼 그건 이재명이 아닐 텐데 A.K.A. 이재명 자, 새로운 미래 후보 당연히 민주당 출신이죠 추민규, 52세 남자 중부대 교육학 석사 경기대 교육학 박사 중퇴 중퇴는 2019년 도의원 임기 중이었는데요 2018년 7회 지선에 민주당으로 경기도 의원 당선됐거든요 당시에는 교육 전문 컨설턴트라고 했지만 지금은 정당인 학원 강사 출신으로 교육방송과 강남구청에 인강을 좀 띄었다고 하며 그렇군요 전국 학원 강사 총연합회 회장이었습니다 그때 6년 전 아, 이게 한총연이래요 요즘 신한총연, 전국 학원 강사 총연 한총연이에요 련이라고 하면 안 돼요 한총연 회장님 6년 전 출마 때 낸 공보에는 받은 표창장과 상장을 한 페이지 써서 자랑했어요 시를 잘 썼나 봐요 시로 상을 좀 받았네요 왜 소설가는 출마 안 할까? 장해찬밖에 없잖아요, 출마한 소설가가 김한길 이후로 소설가는 공천 안 주는 어떤 김홍신, 김한길 위에 진짜 없네요 공천을 못 봤자 삭발까지 했는데요 결국 새로운 미래 그렇게 됐습니다 머리 되게 빨리 자라네 새로운 미래가 공천을 주자 머리가 확 다시 자랐나요? 다들 전과에 있는데 나는 없다고 자랑 중입니다 그게 나요? 자랑스럽죠 선거운동을 학부모 유권자들과 수험생 입장담을 해주는 그런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청을 모방한 하남 교육방송국 설립이 공약에 있습니다 선거가 왔다는 얘기죠 또한 하남시가 미사섬 인근에 지으려고 하는 공연장 사업 K-스타월드가 있는데요 이거 빨리 중단하래요 중단을 하라고요? 왜죠? 셋강 복원을 해서 국가정원을 만들자고 합니다 이게 개인적으로는 한국에 양질의 공연장이 모자라다는 체감을 20년째 하고 있어서 와닿지는 않는데 저 같은 사람은 환경 이슈로 꼭 설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게요 그런 얘기가 좀 더 있을 법한데 그냥 국가정원이라는 얘기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을 설득하려면 환경 어떻게냐 녹지를 늘려야 이런 얘기로 설득해야겠죠 그 외엔 모두 사이즈가 작은 지역 공약들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광고 후에 용인에서 다시 만나요 XSFM입니다 치약이 다 거기서 거기지 뭐 그냥 싼 거 사자 싼 거 얘 봐라 요즘엔 안 그래 꼼꼼히 따져봐야지 요즘엔 그럼 어떤 치약 쓰는데? 요즘엔 요즘 치약 유해 성분이 의심되는 건 하나도 쓰지 않고 오직 자연 유래 성분으로만 만들었거든 파라벤, 트리클로산, 합성 계면 활성제 조금의 의심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성분부터 효과까지 안심치약, 요즘치약 카카오톡으로 지난 수업 내용을 확인하고 단복해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 늘어난 실력을 매일 알려주는 전화영어 퍼펙트 25 용인입니다 드래곤 펄슨 벨빅도 못하게 할 거야 내가 계획은 얘기 안 했지 나 이제부터 해야지 금지령 금지령 그럼 신나서 해야지 우리가 나 이제부터 해야지 두고 봐 모든 단어에 다 그 짓을 하겠네 5.16 박정희 쿠데타에 가담한 김형욱, 김종필의 친구 서상린은 박정희 사망 즈음인 79년 가을 영남 민주세력의 구심점이었던 김영삼 의원의 제명징계안을 처리한 당시 법사위원장이었습니다 이후 LA로 줄레줄레 도망가 살다가 09년에 죽은 쿠데타 역적 서상린이 60년대와 70년대의 용인군에서 오선을 했습니다 그때 용인은 저 넓은 땅의 인구가 10만 명이 될까 말까 하던 곳이었고 밀레니엄까지 왔을 때에도 용인의 인구는 지역구 2개면 채울 수 있는 36명이 아니라 36만 명이죠 죄송합니다 깜짝 놀랐어 용인이 그랬어? 그러니까 드래곤 펄슨이면 거인이었던 거야 36명에 지역구 2개면 국회의원이 20만 명이 필요한가요? 200만 명이 필요한가요? 죄송합니다 36만 명이었습니다 거의 이건 직접 민주주의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저도 그때부터는 정치 혐오할 겁니다 21세기 들어 지금까지 인구가 3배 늘어난 용인은 선거할 때마다 지역구획정 바꾸느라 너무 바쁜 곳이라 역사 이야기는 용인 갑에서만 이렇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지난 총선 민주당의 대공세를 버텨내고 여유있게 승리했던 정찬민 전 중앙일보수도권 취재본부장은 부동산 개발 관련 특혜를 미천 삼아 건설업자에게 땅을 말도 안 되게 싸게 산 후 불법 용도 변경과 불법 건축 인허가의 개입 고법에서 무려 7년형을 받고 재판정의 이슬로 사라진 홀리몰리입니다 그가 사라지자 전국에서 후보가 새우깡본 개미처럼 모여들었고 민주당은 고위급 경찰이 여당은 V1 친구 AKA 나토신 씨 남편이 공천을 받았습니다 당선 기록이 있는 후보는 개혁신당과 무소속 후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리빙센스리 커먼센스 상식하면 리빙센스지 57세 남자 용인대 경찰행정학과 개건교수 경북 경주생입니다 경신고 경찰대 행정학과 수석 입학했었다고 하네요 당시에 경찰대 수석 입학이면 경찰관이 직접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소식을 전하고 고위급하고 밥도 한번 먹었었다고 하네요 와 소비스구나 네 그렇다고 하네요 그거 되게 아이폰 1호 구매자 같은 와 그래가지고 경찰대 시험을 본 다음에 경찰관이 오토바이 타고 와가지고 수석인가 보다 했는데 구석대면 되겠죠 이상 방역 수석 구석이죠 버전발로 나갔더니만 서울대대 대학원 정책학 석사 동국대 경찰학 박사 행정고시를 1,2차를 동시에 패스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3차 떨어져서 되게 큰 충격을 받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듬해 그래서 바로 3차를 패스합니다 그런 경찰 유닛이고요 부산경찰청장 대구경찰청장 행안부 국무총리 비서실장 비서실 민정실장 이명박 대통령실 근무 경력 등등이 있고요 홍콩 런던 외교관까지 지냈습니다 무슨 경찰이 외교관까지 하나요 김대중 재단의 용인 지회장이고요 그런데 부산경찰청장 재직 당시였던 때 사건이 좀 하나 나요 2016년이었는데요 학교 전당 경찰관과 고등학생과의 성관계 문제가 밝혀지면서 경찰청 전체가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당시에는 직을 유지를 했지만 결국에 그때 경찰청장 후보 영순이었대요 그런데 이제 경질성으로 퇴직이 되고 2017년에 바로 문재인 대통령 선거에 뛰어들면서 민주당 입당을 하고 지금까지 온 거죠 경찰 유닛인데 센 경찰 유닛이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그러네요 재산이 조금 복잡합니다 본인 건물 임차권이 5개가 있는데 총 8억 8천이에요 자동차도 있고 배우자는 하이 리무진도 타고 있고 예금과 보험도 많은데 일단 미술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처하고 난 뒤에 재혼한 배우자가 화랑을 경영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회화, 공예 등등에서 17억 8천 9백만 원 아내가 미술상이군요 다이아, 사파이어 2억 본인 배우자 다 합쳐가지고 이 재산이 굉장히 많잖아요 73억 6천 6백만 원인데 배우자가 60억이고 본인은 10억이에요 그러네요 대부분의 재산은 현금화가 쉽지 않습니다 이 그림으로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 이 우한 화백의 다이얼로그 시리즈가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저도 연예인들이 많이 사는 거를 보고 했는데 이 위작 의심 판매의 의혹을 지금 무조속 무제창 후보가 허위사실 이걸 계속 유포를 하고 이거의 이상식 후보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무고로 같이 맞대응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국민의힘 비대위 김경률 위원이 왜 이렇게 재산은 많은데 세금 납부가 1,800만 원밖에 되지 않느냐 지난 5년 동안 50억이 재산이 증가하면 세금 많이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에 후보는 보유 미술품의 가액이 올라가서 재산이 올라간 거고 어떤 재혼의 과정에서 합쳐진 거고 그리고 이거는 미현실 재산이라고 하더라고요 미실현 재산이라고 하더라고요 미현실 재산이면 0원인 겁니다 나한테 전신이 없어 지금 그러면 여기는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하니까 누구 말이 옳은지는 좀 봐야 되는데 요새 김경률 비대위원 좀 똥뻘 많이 차거든요 김경률 씨 결국 이런 거 하고 있군요 선거 경력은 21대 국회의원 선거 대구 수성 의뢰 출마를 해서 25.13% 받고 낙선을 합니다 지금 자기의 선거는 검과 경찰의 대결이다 검경 대결로 세우고 있고요 1호 공약은 검찰 수사권 폐지입니다 경찰인 사람이 민주당에 입당해서 후보가 됐다면 랜덤으로 어디에 출마해도 검경의 대결이 될 가능성이 높죠 국민의힘 후보 보시겠습니다 검사 국민의힘 바로 그 사람 44세 남자 검사 출신 변호사고요 대일외고 연세대 경영학과 미국 콜롬비아대 법석 4시 47회 연수원 37기 육군병장 만기 정가 없음 재산 385억 5천 657만원 토지가 2억 4천인데 전남 고흥과 충남 태안서산에 임야가 있고요 배우자 소유의 노원구 상가가 무려 6장이에요 그러니까 재산 신고 페이지가 6장이에요 상계동이 질 거예요 이게 63억 원입니다 예금은 55억 채무 14억인데 다 임대보증금이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의 학원들이 이 사람에게 월세를 주고 있겠군요 예금이 현금 55억을 갖고 있어요 갑자기 민주당 이상식 후보 그지 같은 아직까지 그지가 뜨면서 욕했잖아 우리는 실현이 안 됐어 대산에 아니 돈으로 집을 꽉 채워도 지금 지폐로 385억 골프 회원권이 2억 원이고요 제일 센 건 증권입니다 277억인데 다양하게 많은데요 그중에서 JSD1이라는 회사랑 그림명품 제약이 각 2만 주씩 있고 이 두 개를 합쳐서 250억이에요 근데 이게 아내의 집안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내가 자생한방병원의 신준식 이사장의 찬여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아내와의 결혼을 윤석열 대통령이 중매를 섰죠 4위 유닛이네 4위 유닛 근데 재산의 한 60% 정도인가가 비상장 주식이라는 거는 조금 거품이 있긴 하네요 네 그렇긴 하죠 그래도 건물이 그 정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뭔 상관이야 이 JSD1의 대주주가 장인어른이고요 그림명품 제약은 자생한방병원에 한약재를 공급하는 곳이더라고요 튼튼하네 리얼 진윤이죠 중매까지 받았으니 언론에서는 윤석열 사단 막내라고 부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로 가습기 살균제 롯데삼성바이오로직스 조국 입시 비리 월성원전 조기 폐쇄 의혹 같은 걸 수사를 했어요 다 중요한 전국에서 중요했던 사건들인데 다 중요한 거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로서도 대통령으로서도 열심히 공격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본인은 탈원전과 조국 사건 수사를 하면서 법과 원칙이 무너진 걸 느꼈다 그래서 검찰을 그만두고 정권교체에 힘을 보탰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맡았어요 원래는 강남 의뢰 공천을 신청을 했었는데 용인갑을 배정받았습니다 이 정도면 김기현 대표는 쪽도 못 쓰겠네요 이 무시무시한 아내가 바로 나토 갈 때 전용기의 여사님과 같이 탔던 바로 그 나토 신 씨죠 그렇습니다 공약은 경강선 연장선 신설 이거 발음 되거든요 경강선 연장선 신설 경강선 연장선 곧바로 트리는 거 경강선 연장선 신청 반도체 고등학교 설립 복합 문화시설 확충인데요 또 이걸로 이슈가 있었죠 25일에 용인에서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즐거운 민생토론 아고 철거운 민생토론회 이런 시도해봤어요 어느 버전이 맞는 거야 근데 이 세 가지를 다 콕 집어서 언급을 하고 추진을 약속을 해가지고 아니 지금 대통령 선거법 일반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이게 제일 심한 것 같더라고요 민생토론회로 계속 말이 나왔을 때 그거 다 왜 싹 무시했었는데 이 정도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이제 기자들은 그냥 뭐 시사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탄핵을 한 번만 당하는 게 아쉬운 수준입니다 그러니까요 탄핵하고 다시 당선시킨 다음에 탄핵하고 다시 당선시킨 다음에 탄핵해야 돼요 아니 이만큼도 안 했는데 노무현 박근혜는 탄핵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대한민국 20, 21, 22 해서 45대 대통령까지 윤석열이 다 할 수 있어요 탄핵을 여러 가지 수준으로 지금 탄핵이 기준이 선거법으로 인한 탄핵은 특정 후보나 특정 정당을 지지를 언급하면 문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건 그 수준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측근을 대놓고 지원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개혁신당의 양양자 의원으로부터 반도체 특과단지 공약을 표절했다라고 공격을 받았는데 지금은 또 다시 단일화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 받아줄 리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상입니다 왜 저희가? 양양자 의원으로 받아줄 생각이 없습니다 와 문화의 의사가 되셨어요 화도 들여다봤더니 누구 후보 보시죠 개혁신당 개혁신당 양향자 57세 여자 전남 화순생 이양동초, 이양중, 광주여상 한국디지털대 인문학사 성대대학원 전기전자 컴퓨터 석사 85년 11월 고졸로 기흥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메모리 설계실 연구보조원에 취업합니다 29년 뒤에는 삼성 상무가 되어 있었습니다 레알 반도체인이시네요 한국의 차별요소 성별학력 지역의 유의천장을 죄다 깨버린 반도체 설계 전문가입니다 메모리 사업부 디램 설계팀 수석연구원 플래시 설계팀 상무 20대 총선 영입인제로 광주 서구 을에 출마했다가 한 번 낙선합니다 국민의 힘에 깨지죠 2년 뒤 7회 지선에도 광주 광역시장에 도전했는데 경선 탈락 첫 당선은 지난 총선 광주 서구 을 2017년 3월 민주당 최고위원 시절이었는데요 삼성 반도체 산재 피해자 단체인 반울림에 대해서 귀정노조 같다느니 전문 시위꾼 같다느니 하는 말을 해서 가로가 될 뻔한 것이 정치 인생 최대 위기인 줄 알았지요 2021년 지역구 사무실 직원이자 알고 보면 후보의 외사촌 동생이 성폭력을 저질러버립니다 징계 위기에서 탈당해요 이건 당규에 의해 복당 5년 부러진 지라 딱히 돌아가지도 못하는데 검수완박 반대까지 해버리는 바람에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런 보수적인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한번 서술을 해보자면 지난 4년간 민주당에게 있어 양양자는 삼성과 통하는 끈이었어요 제가 이런 의원들을 민주당에서도 한 명 정도씩은 늘 스카우트한다고 말씀드렸죠 보수화의 끈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이런 보수화의 끈을 민주당은 스카우트한 다음에 빨리 버려요 이번에 큰 끈은 갖고 왔거든요 그렇죠 왕끈이 있습니다 보수적인 사람이 재선하고 참선을 하면서 당의 아젠다를 바꾸는 걸 당원들이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경선으로 가도 떨어지고요 이런 사람들은 보통 헌신짝이 돼요 그래서 앙심을 심하게 품습니다 작년에 한국의 희망이라는 정당을 창당하면서 기초 세력은 됨을 증명을 했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를 인수해줄 세력 어디 있나 기다렸더니 개혁신당이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합당 후 비례대표 캐스팅에 양양자기가 제외되자 격하게 탈당을 하려 했으나 결국 잔류에 남아있습니다 화성을의 이준석, 화성정의 이원욱 후보와 연계를 해서 반도체 벨트를 경기 남부에 조성한다는 것이 공약의 큰 그림입니다 공약이 제대로 지켜지려면 셋 다 당선시키라는 얘기죠 자신이 전국 후보군 중에서 유일한 반도체 전문가라는 점을 여전히 내세우고 있으며 이해됩니다 자 반도체 국가산단이 처인구에 들어오니까 내가 얼마나 어울리냐고 강변합니다 후보 간에서 대안 반영 폐기로 통과시킨 법안 반도체 투자에 대한 새해 공제율을 높이는 조세특례제안법 일부 개정안은 K-칩스법이라고 불리는데요 용인의 반도체 산단 조성이 역할을 했다는 논리입니다 이번에 K-칩스법 시즌2를 발의했대요 이게 조세특례제안법,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조치법, 지방재장법 등등을 세트로 발의해놓은 건데 아직 계류 중입니다 성적을 확인하시죠 이상을 포함한 대표 발의법안 45건, 대안 반영폐기 11건, 수정안 반영폐기와 수정가결 1건씩 본회의 출석률은 91.02%, 산통자위 91.3%, 예결위 92.86%, 첨단전략산업특별위 100% 입법노동자로서는 중급입니다 첨단전화산업특별을 몇 번이나 열었을까요? 저희 녹음하는 날 전날에 양양자 의원이 당명을 빼고 위현모 후보랑 단일화 경선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었어요 그런데 개혁신당에서는 당에서는 좀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고 그러니까 양양자 의원은 살짝 말을 다시 돌리는 느낌이죠 그런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그게 있는 말처럼 계속 검토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후보 4명인데 3명이 민주당 출신입니다 그리고 뒤에 기호들이 다 뺏지 달아본 적이 있습니다 무소속 후보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가워요 무소속을 맡은 윤세민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또 나온다 안녕하세요 그렇구나 처음이구나 거의 처음이구나 제가 민주당 후보 조금 가져가지 않았으면 7명이었어요 이 넓은 경기도에서 몇 년 만에 처음이네요 지금 한동훈을 시도하고 계신 거죠? 아니요 제가 한동훈을 시도한다고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안 되네 연습을 자주 했는데 무소속 운전하면 어떻게 되겠네 후보적으니까 연습을 하고 있어? 우재창 60세 남자 기업인 17대 18대 재선의 국회의원입니다 현재는 주식회사 태쿰 대표이사 원두랑 커피머신을 파는 회사네요 아 그렇군요 용인생 송전초에서 서울 재동초로 전학을 갔어요 중동중 거꾸로 해도 중동중 중동고 거꾸로 하면 고중 고동중? 고동중 서울대 경제학 이후 런던으로 가서 옥스퍼드에서 박사도 땄습니다 옥박 육군상병복구 만료 옥박이에요 재산은 9천만원 잉? 배우자의 아파트가 11억인데 이런저런 대출이 10억 정도 있어요 아이고 하지만 본인 익스플로러 배우자 어코드를 타요 왜죠? 허세 사업하니까 돈 잘 굴리는 거지 뭐 졸업하고 외국계 은행에서 일하다가 일본이랑 중국에 가서 연구원도 하고 연세대 대학원에서 교수도 하다가 08년 빠밤 통합민주당으로 정치에 입문합니다 04년 08년 용인에서 당선이 되고요 민주당 원내대변인까지 합니다 그러나 12년 19대는 낙선을 하고 이후 선거구민들에게 상품권 77장을 기부하고 운동원들에게 1,990만원을 제공해서 2013년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삽니다 아이고야 이거 진짜 세게 위반했네요 그리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됐거든요 근데 뭐 10년이 거의 다 되어가는 2021년에 문재인 정부에서 사면을 받았습니다 이건 약올리는 거지 그 사이 약간 스몰 뉴스가 있는데 뭡니까 삼성 미전실 장충기 사장한테 문자를 보낸 명단에 있어요 헐 광고 친구 회사에 광고를 요청하는 그 명단이 있는데 장충기 사장이 씹었어요 아이고 실제 광고도 집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야 두 번 초라해지네요 사람 그래서 뉴스타파를 한번 탔습니다 이게 뉴스타파에서 한번 탄 게 뭐냐면 우재창 전 의원이잖아요 의원 시절에 약간 삼성을 엄청 까는 의원이었거든요 그런 사람들 중에 나중에 뒤로는 노골적으로 삼성에게 이것저것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삼성에 약간 로비 담당 의원 명단이 유출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우재창 전 의원 이름도 있었고 여러모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음 그죠 그래서 탄도리 관리가 열린우리항이 참 힘들었다는 게 출마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우르르 후보들을 한꺼번에 뽑으면 검증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커드포가 되었는지 민주당의 공천과 경선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아무도 모르게 커드포라 당이 이건 강력한 정황진거죠 자신을 뼛속까지 민주당이라고 하면서 탈당 무소속 출마 뼈가 중요하지 껍질의 중력은 아니란 거죠 뼛속까지 민주당이지만 지금은 민주당 이상식 후보의 배우자의 윤리감찰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1인 시위도 하고 있어요 사연인즉 아까 말씀드린 거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이거 오랜만에 후보니까 이거 되게 자세하게 했어요 감사합니다 이럴 자서면 제가 짧게 할걸 이상식 후보의 배우자가 위작으로 의심되는 이오한 화백의 다이올로그 작품을 유통하고 그걸 유통하면서 선거자금을 핑계로 채권자에게 16억 8천만 원을 빌려서 안 갚았다 그래서 수원지검에 입건됐다 입건에 대해서 당은 윤리감찰을 해라 라는 주장이에요 잘라라 그럼 내가 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이상식 후보의 반박 성명은 배우자가 K씨에게 K씨라는 양반이 있어요 이오한 화가의 그림 3점 이게 3점 합해서 시가 30억이래요 상당의 그림 3점을 위탁 판매를 했어요 근데 K씨는 돈도 안 주고 그림도 안 줬어요 그리고 K씨가 이상식 후보의 배우자 이름을 팔아서 이상식 후보가 출마한다 이러면서 황씨라는 사람하고 조씨라는 사람한테 30억을 빌린 거예요 선거자금이라고 하면서 그 빌린 돈 중에 16억 8천을 안 갚아요 그래서 황씨랑 조씨가 어떻게 해요 이상식 후보의 배우자를 찾아간 거예요 이상식 후보 배우자의 반응은 누구세요? 그러니까요 누구세요? 네 그래서 황씨랑 조씨가 K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어요 네 K씨는 뭐라도 해야겠다 싶었나 봐요 무슨 혐의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상식 후보의 배우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어요 아 자기가 살아남는 방식이죠 이게 쫄 넘기기 그러니까 이상식 후보 같은 경우는 이런 황당한 사건을 앞뒤 다 잘라먹고 허위 사실을 이렇게 그냥 사기 고소를 당한 것만 잘라서 이렇게 공표하면 되느냐 이러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라고 하고 있고요 만약에 배우자가 직접 돈을 빌린 사실이 있으면 후보고 의원이고 당선되든 말든 사퇴하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현재 지금 캐삭방을 뜨고 있어요 이게 정치학자가 모르는 현실 정치죠 그러니까 유력 정당의 공천이라도 받았다 하면 자기가 상관하지 않을 지역에서도 자기 이름을 건 사기 사건이 일어나니까 맞아요 지금 뭐 그래가지고 이 정도 알아보니 공약은 관심이 없어지더라고요 좋습니다 여러분은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만 저는 네 이런 걸 때리고 있습니다 우재창 후보는 네 뼛속까지 민주당인데 너무 민주당을 때려요 이게 그렇잖아요 잠깐 잠깐 뼈 맞았어 이제 양당의 후보 배우자 문제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 자생 한방병원 딸을 때리는 게 훨씬 중요할 거래요 만약에 그 네거티브의 경중을 따지고 싶더라도 그렇죠 나토신 씨가 훨씬 더 위험한 부분이니까요 우재창 후보 성관이 사진 있잖아요 작게 보면 체크셔츠 밑에 체크셔츠 모양 있잖아요 캐릭터화된 팔다리 같지 않나요? 어떻게 그런 걸 잘 찾아 마치 KFC 리본이 팔다리처럼 보이는 것처럼 팔이 퇴적됐어요 어 그러니까요 원래 있던 팔이 이거 이거 한 번 이렇게 보면 다시는 다르게 볼 수 없잖아 영원히 캐릭터가 된 팔다리처럼 보여요 저기 요새 강아지들 옷 저렇게 나오는데 맞아요 맞아요 처키 처키 그래서 그거잖아요 찍지 마라 이렇게 강아지들 뛰어다니는 그 점이 이제 민주당에서 빠져나온 이번에 출마한 세력들을 보는 대중의 시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해서 무슨 뭐 특권 정치를 포기하겠다느니 뭐 이런 정치 개혁을 하겠다느니 사실상 민주당 네거티브를 하고 있잖아요 그 민주당 네거티브가 표심을 움직일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지금 거의 다 나와 있어요 그랬다가 지금 이렇게 김종민 후보가 세종갑의 김종민 후보가 말을 하루아침에 뒤집는 것만 봐도 자신들의 메시지의 무게를 이미 인정해버렸다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아 그런데 조사하다 보니까 그 나토 신 씨에 대해서 이원모 후보를 소개한 기사에 그 얘기가 진짜 없더라고요 웃기죠 막 총선 특집 덕전지를 갖다 막 이러면서 후보들 막 딱 정리해놓는 그런 기사들 있잖아요 그 얘기가 제일 중요할 텐데 있는 게 진짜 거의 없어요 반면에 이상식 후보와 우재창 후보를 소개하는 기사에는 거의 이 논란이 소개돼 있습니다 그건 뭐 쉽습니다 자생한방병원은 해당 업계 최고의 광고주입니다 맞아요 그지같은 정말 말 그대로 그지같은 기사들인 거예요 푸맨 용인 병입니다 수지로 왔습니다 아니죠 용인 을입니다 죄송합니다 용인 을입니다 갑자기야 푸어미 경기도 용인시 을 기흥부 용인 을 동백이동 유권자 여러분 이번에 용인 정 아니고 용인 을입니다 동백 산동 유권자 여러분 이번에 용인 을 아니고 용인 정입니다 이번에 다시 바뀌었습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바뀌었다가 현역 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불출마했습니다 신인들 만나 보시죠 더불어민주당 손 명수 57세 남자 서울과기대 철도전문대학원 교수 진짜 철덕이에요 조용해야 돼 우리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고 전남완도생 용산고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서울대대학원 행석 사이타마대학교 정책학 석사수료 서울과기대 철도건설공학박사 본인 시비지장 괴양 봉합술로 인한 5급 전시 근로역이고요 장남은 24세 이전 출국으로 병역 판정검사를 연기했네요 재산은 총 30억인데 이것저것 많은데 가상자산이 3,500만 원으로 신고를 했더라고요 이거를 읽는 건 제가 컴스테이션 광고를 읽는 것과 비슷해서 그냥 패스할게요 좋습니다 그러고 보니 미현실 자산은 그냥 가상자산이잖아요 아니요 근데 가상자산은 바로 팔리잖아요 미술품은 팔리는데 식관이 걸리는데 가상자산은 바로 팔리잖아요 미시련이 아니라 미현실이라고 했었어요 아 그렇죠 차남은 재산고지 거부인데 사유가 타인부양이더라고요 타인부양이 뭔가 일단 부모 모시고 이런 거니까 처가하고 합가가 되었나 잘 모르겠어요 조부모한테 갔다거나 아니면 어린 나이에 유학을 가 있다거나 근데 이 후보는 특이하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안 가지고 있고 싹 다 알트코인만 가지고 있네요 진짜 투자를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런 말을 제가 못 알아 듣는다고 넘겼습니다 투자에 골몰하느라 차도 못 샀어요 1989년 33회 행시 합격 이후에 국회부 서울지방항공청장 등을 거쳤고요 인재영입 20호입니다 인재영입? 국토부 출신의 인재영입이죠 철덕윤희이시고 GTX를 골자로 하는 4차 국가 철도망 계획 수립대 차관을 해서 이걸 자기가 핸들링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가득한 GTX CD 이런 공약들을 볼 때 씨익 웃을 수 있는 사람이네요 근데 사실 어딜 가나 욕을 먹을 수도 있죠 그렇죠 택시 노동자와 플랫폼 기술 사업자 간에 충돌이 많았잖아요 이 조율하는 업무를 정말 담당을 했더라고요 그 TF팀의 사인도 있고 이런 거 보니까 2019년에 당시 택시와 카풀 문제가 있었잖아요 출퇴근 시간에 카풀 영업을 허용하기로 합의를 할 때 택시의 4단체와 그리고 그 당시에 교통물류실장이었던 손명수 사인 그리고 전현희 지금 전 국가권익위원장이죠 국민권익위원장이죠 이렇게 해서 각자 사인이 있어서 그걸 이끌어냈다고 하고요 또 하나 더 있더라고요 택시 노동자와 플랫폼 타다 이 간에 협상에서도 당시 정부 대표로 나왔었습니다 빡센 거 많이 했다는 말입니다 네 빡센 거 많이 했더라고요 로비 엄청 들어오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택시 노동자들이 이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판단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당시 택시기사 월급제 도입을 주도해서 택시 사업자들한테도 욕도 많이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현장과 대화하는 공무원 유닛이군요 제일 어려운 일 그리고 가장 전문가여야 하는 일 네고시 에이터네요 성과가 없지는 않았던 모양이에요 선거 사무소를 열자마자 민주노총 산하, 렌터카, 화물공제조합, 개인택시공제조합, 버스공제조합 등등등등등 이 연합이 와서 이 조합노조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와서 정책공조를 하자라고 했고 그래 보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민주노총한테 환영받는 민주당 후보 거의 없는데요 게다가 이 공제사업이라는 것이 노동자들의 권익에 대한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자기는 알고 있다 이런 정도는 얘기는 좀 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해본 적 있고 그래서 대화가 된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 후보가 되었다 이런 후보 교통공약 패스할 수는 없었지만 진짜 무서워서 감히 제가 워딩도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적이 되게 많은 사람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한편으로는 그래서 결론은 출퇴근을 30분 시대를 열겠답니다 왜냐면 본인이 차가 없어서 네 여기까지입니다 좋습니다 국민의힘 후보 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상철 56세 남자 한양대 특임교수 용인줄생 유신고 한양대 경제학과 동국대 경영학 석사 본인 육군 중장 명예전역 ROTC 출신이에요 장남은 육군 병장 만기 정가 없음 RTA가 중장까지 올라가다니 진짜네 많이 올라갔네 ROTC 쓰리스타 재산은 15억 986만원 건물은 8억 9천 자동차가 1억 2천이더라고요 5대예요 아니 배우자는 타쿠미인가요? 이게 지분을 엄청 쪼개놨는데 이 지분을 100분의 1로 쪼갤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100분의 1로 쪼갤 수 있습니다 100분의 1로 쪼갠 거는 장녀가 99분의 99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쪼갠 거는 배우자의 운전 경력이 더 높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료를 낮추려고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전혀 모르는 거 같아요 알고 보면 작년에 집에 사이드미러 있고 아니 근데 무슨 배우자는 자기 집에 엔진 있고 아이오니, 그랜저, 아반떼, 제네시스 딜론가 봐 예금은 5억 5천이 있고요 채무 1억입니다 근데 지금 전국을 돌면서 대장대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되게 찌끄레기처럼 보이기는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대학 졸업을 하고 육군 장교로 입관을 해서 제5보병사단 입관이 아니고 임관이 오타도 뭔지 몰라 입관은 작고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죄송해요 파묘를 해줘야 돼요 파묘된 빨리 다시 소생시켜야 돼요 흉한 후보 아, 험한 후보 임관, 임관 물론 ROTC 출신으로 중장까지 올라가려면 좀 험한 경험을 많이 했겠죠 제5보병사단 국가안보지원사령관 군사안보지원사령관 군사안보지원사령관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을 역임했습니다 2023년 10월에 전역을 했으니까요 전역하자마자 전개에 진출한 거예요 장군들은 그렇죠 그래서 인터뷰에 당으로부터 국민의힘 용인을 출마를 명 받았다라고 표현했어요 아, 싸제물 좀 더 드셔야겠구만 전략 공천을 받았으니까 명 받은 게 맞긴 해요 지역 예비 후보자들은 이 후보가 문재인 정부 인사로 분류가 된다면서 반발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국군 전체 동기 중에 유일하게 제가 이 뜻을 잘 모르는데 일단 그대로 적었어요 소장 2차 보직 없이 1차 중장 진급을 해서 문재인 정부의 수혜자라고 하더라고요 바로 직행했다는 거죠 소장 계급을 달고 두 가지 이상의 직함을 왔다 갔다 해서 경험을 한 다음에 중장 진급 심사를 받는 건데요 네, 고속도로로 갔다는 거죠 그렇죠, 소장 되자마자 중장 갔다는 얘기 같아요 네, 암튼 그래서 문재인 정부 수혜자래요 전역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갑툭튀다 이런 비판도 있고요 용인 지역의 유일한 용인 토박이 후보예요 그런데 이현주 후보가 지금 국민의힘 용인 후보 중에 연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화가 되게 많이 났더라고요 존재 무시당해서 네, 고발을 한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걸 갖고 고발을 해요? 네, 그래서 이현주 후보는 얘기해요 여기서 직장 생활을 했었다고 공약은 분당선, 기흥호수, 랜드마크화 이런 게 있고 워라벨 문화도시 조성이라는 게 있는데 워라벨의 개념을 잘못 이해한 것 같아요 워라벨 문화도시면은? 네, 이게 워라벨을 붙여 놨는데 내용이 야외 음악당 설치하고 저류지를 복귀해서 쉼터와 문화의 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러면 일찍 퇴근시켜주나봐요? 그러니까요, 워라벨은 인프라가 아니라 노동법으로 만들어진 게 아닌가요? 아니지, 야외 음악당에서 한 4시쯤부터 엄청 소리 크게 콘서트를 하는 거야 도저히 일을 할 수 없게 그러면은 사람들이 화가 나서 전쟁을 그럼 워레이블을 받게 돼요 워레블! 전쟁 반란! 그러니까 야근을 해도 근처에 놀러갈 수 있게 빨리 갈 수 있게 쉰다는 건지 저희도 옆에 인테리어 공사하잖아요 슬쩍 돈 찔러주면서 드릴을 힘껏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노동 끝내고 집에 갈 수 있잖아요 그런 스킬 워라벨을 누군간 찾을 수 있습니다 높지 않은 확률로 그리고 용인 아까 말씀드린 민생토론회에서 이상철 후보의 공약이었던 동탄선 연결도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역시 성격 개입 이슈랑 관련이 없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지만 군대 유닛으로는 다음 후보에게 지겠네요 개혁신당 후보 유시진 33세 남자 이름이 너무 세잖아요 태양의 후예 아니에요 아 나도 뭔 말인지를 몰랐어요 만화가도 아니에요 로얄인베스트먼트 이사입니다 어? 왜 많이 들어봤지? 근데 이제 이게 로얄과 찾아봤거든요 로얄과 로열이 있어요 그럴테지요 로얄인베스트먼트는 서울 강남구에 있고요 로열은 폐업 업체 포함 두세 개가 있습니다 모두 컨설팅 위상인데 분야가 다 달라요 명진의 법학과 졸업 해병대 병장 만기 전역 바른정당이 존재하던 시절 바른정당의 정책연구소인 바른정책연구소의 청년정치학교를 수료했습니다 즉 유승민계가 파메에서 키워낸 인재입니다 그렇군요 수료한 후에는 유승민 대선 캠프에서 일했고 새로운 보수당까지 당에 있다가 합당을 겪었어요 그리고 개혁신당 분당 때 함께 나왔습니다 여기는 내 당이 아니야 팍스뉴스라는 곳에서 작년에 인터뷰 연작기사를 냈는데 인터뷰 분위기가 훈훈해요 그리고 후보는 유승민 홍보와 칭찬만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세움정책연구소라는 곳에서 상임위원을 하고 있었대요 바른정당 유기농 인사라서 제가 흥미가 좀 생겼거든요 공약을 정말 알아내고 싶었습니다 네 재산에 집이 없고요 그래서 저 재산 얘기할 거예요 지금 사는 집을 재산에 안정은 했어요 재산 목록은 5페이지입니다 3장이 배우자의 주식이에요 배우자는 주결로예요 전부 두 자릿수 이하로 산 주식이 수십 종류입니다 다양하게 하시네요 그래서 목록은 긴데 실속은 없고 부동산은 빠져있어서 재산 신고가 4천만원 뿐입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의지진 후보님 민주당이었으면 큰일 나죠 이거 청년정치학교에서 뭘 배우신 겁니까 주식 거기서 실문은 안 가르쳐주나 봐요 아 근데 그 유얼마이 데스티니는 태양의 휴가 아니고 별그대였군요 태양의 휴는 유얼마이 에브리띵이에요 밑에 나오는 OST가 다 비슷하시고 별그대 봤는데 노래 기억이 안 나네 맞는 말이죠 4천만원 재산의 거의 대부분을 배우자가 갖고 있으니까 에브리띵이죠 유얼마이 에브리띵 아 그 노래구나 네 주식을 길에서 하고 있어요 혹은 차에서 네 아니면 지하철에서 등등등 차도 없잖아요 안 썰 했잖아요 개혁신당 후보 만나보셨습니다 용인병입니다 수지로 왔습니다 노년 위주 고소득층 위주이던 옛 한선교 지역구에서 역전승을 일구어낸 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경선에서 공군 소령 출신 정치 신인에게 잡혔습니다 여당 후보는 대통령 친구 슬래시 육군 준장입니다 소령대 준장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아마도 제주 부씨겠죠 53세 남자 정당인 제주생 제주 하도처 세화중 세화고 공군사관학교 연세대 정치학 박사 공군 소령 전역입니다 재산이 7100만원밖에 없어요 제주에 땅이 2억원가량이 있고요 건물 뭐 이런거 저런거 다 합쳐가지고 그 정도 있네요 정경두 국방부장관 정책보좌관으로 들어와서 문재인 정부 국방부 대변인을 거쳤어요 최재천 김종대 의원보좌관을 했습니다 군사전문 음 대통령 한남동 관저에 천공이 방문했다라는 의혹 제기로 역으로 압수수색을 당한 적이 있지요 의혹을 제기한 대가로 네 압수수색을 팍 탈탈 털렸습니다 무슨 명분으로 압수수색을 당했을까요 허위 허위 그 시절에 군사기밀 유출 비슷한거였던거 같아요 네 그 시절에 천공이 이름 말하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탈탈 털렸죠 이렇게 그리고 이게 책으로 냈었던거잖아요 맞아요 이 이야기를 그래서 21대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해서 제주시 의뢰 원래는 선거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경선을 부시니까 경선 패배하고 이번이 첫 선거입니다 당시 승자가 김한규 의원입니다 국회에 입성을 해서 대통령실의 국방부 영내 이전 문제를 파헤치겠다는 것이 출마 사유예요 그래서 1호 공약도 대통령실 이전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공약입니다 흥미로운 원툴입니다 여긴 천공전공이네요 천공룡 그리고 이종서 호주대사 임명하고 이 선거 직전에 역대 군사보호구역이 해제가 됐거든요 역대 최대 규모의 군사보호구역 네 이 문제를 굉장히 집요하게 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린벨트도 풀리고 군사보호구역도 풀렸어요 뭐 어느 다 풀어라 풀어라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가보다 했는데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성남 비행장을 풀어준 건이에요 롯데월드가 그동안 고도 제한을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 고도 제한을 풀어준 거죠 그러면 누구한테 이득이 가겠느냐 그리고 롯데를 위한 거 아니냐라는 거하고 주변에 아파트 만들고 싶었던 부동산 개발업자들한테 너무나 큰 혜택이 간다 거기 안 그래도 요즘 아파트 쾅쾅쾅 들어서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러면 성남 비행장 이 군공항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사실상 이득 볼 건 북한이잖아요 사실 이전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성남 서울공항이죠 이전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긴 한데 그 뒤쪽이 그래가지고 지금 요즘에 고등동 쪽의 아파트가 거의 하늘에서 내려 꽂히듯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상 말 안 하려다 서산비행장 문제도 지금 많이 제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가 유일하게 미군이 착륙 못하는 우리나라 온리 비행장이래요 그렇게 되면 어떤 안보 독립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주로 그런 쪽으로 많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공약은 신분당선 요금 인하공약인데 지금 타보시면 신분당선만 할인 요금이 적용이 안 되거든요 이게 비싸요 민자 민자 이유가 3구간의 운용사가 달라서 경계를 넘어갈 때마다 추가 요금이 붙습니다 일본 자철 같죠 신분당선 보면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수지 지역에 소상공인 지원 공약들이 있습니다 이 부승찬 후보가 제기하는 아젠다들이 중앙정치에서 정말 의미가 있는데 많이 다뤄지지 않는 게 문제인 게 전통적으로 저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보수는 제한을 풀겠다 규제를 풀겠다고 하면서 그린벨트를 풀어요 그런데 한 번에 너무 많이 풀어요 그래서 언론이 대처할 시간도 주지 않아요 그리고 기업들한테 뒷돈을 챙기는 정치인들이 나와요 이거 우리 국립중앙도서관 서초동에 있죠 거기 원래 되게 오랜 세월 그린벨트였죠 그거 풀어준 다음에 대기업 건물 쑥쑥 들어오거든요 그 그린벨트를 만든 장본인이 박정희입니다 자기의 조상을 찍고 그리고 이번에 선거를 앞두고 그린벨트를 풀겠다고 동네 사람들이 좋아할 것처럼 얘기하는데 결국 이거 대기업 로비거든요 그거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서울공항 인근의 제한이 풀리면 그 임팩트는 위래보다 더 큽니다 왜냐하면 바로 강남 밑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2008년에 롯데월드 슈퍼타워가 들어올 때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 왜 이거 그냥 하게 해줬냐 군공항은 어찌 날아다니란 말이냐라고 말했을 때도 그때 이미 예측하던 언론인들 되게 많았어요 그러면 나중에 군공항을 없애겠네 그 시절이 온 겁니다 지금 박정희 시대보다 지금이 그린벨트가 더 필요한 때인 것 같긴 한데요 국민의힘 후보 보시죠 고석 올드스톤 이름도 되게 간진하지 않나요? 혹은 하이스톤 64세 남자 변호사 전남 무한출생 한평학딸이고 육사법학과 서울대법학학석학 여기에 위탁 수확을 했대요 서울대법학대에서 그런 게 있구나 육사에서 그걸 보내준다 육사에서 서울대에 위탁을 드리는구나 그냥 위탁 교육들 하더라고요 사실 33회 연수원 23기 윤석열 대통령의 동기입니다 의대 의탁도 있어요 그래서 의대 입시에서 의외로 육사로 보냈다가 의사 만드는 작전도 있었더라고요 아 그런 작전이 있어요? 진짜 인생 난 너무 생각없이 살았다 저도 이거 최근에 알았어요 그렇다고 내가 의대를 가지 못했겠지만 정가 없음 병역 육군 준장 명예 전역 장남도 법무관으로 지금 공군 중위 복역 중입니다 공군 성고충예방대응센터에서 근무하더라고요 손능력과 대치역 사이 어딘가에 겁나 큰 집에 삽니다 차남은 육군 병장 만기고요 재산은 39억 8,687만 원 아파트가 강남에도 있고 성파에도 있는데 배우자 지분 공유하는 거 보니까 강남인 것 같고요 지분 사동차 7천, 현금 2천, 예금 3억 2천, 채권 3억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골프 회원권이 2억 8천입니다 회원권이 제일 비싸네 주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에서 군 법무관으로 복무를 했고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까지 역임을 했어요 준장으로 진급을 할 때 그때 당시에 대전지검 논산지청장으로 있던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와서 축하를 해줬다고 온갖 언론에 보도가 됐더라고요 원래 친구 전역 후에 법무법인 세종에서 변호사로 활동을 하다가 지난 대선 이후 국민의힘 용인병 당협위원장에 공모를 하면서 정당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지역 공약은 공동주택 밀집대로의 방음터널 설치 용인 e스포츠팀 육성 걱정하지 말아요 알아들으면 돼 성은 웃어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이렇게 영남방원으로 칸토네이션 넣어주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 쉬워서 좋았어 아 네 저도 그 생각하고 다시 하긴 했어요 이주민 정착 자금을 확보를 해서 재건축으로 인한 이주민을 지원하겠다 이런 게 있어요 중앙정책도 제안을 했는데 우선 대학생들이 전공을 살려가지고 늘봄 학교에 외부 강사로 참여하게 하네요 그리고 이걸 학부 교양학점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건데 이게 학부모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데 과연 그럴까요? 그렇죠 지금 교사도 신뢰를 못하는데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외부 강사로 간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내 딸이 이런 거 한다고 하면 정말 이상할 것 같습니다 고대라는 게 왜 따로 있을까요? 그렇죠 교육학 아 그래 교수법은 아예 별도의 영역입니다 전문 영역입니다 나는 카풍 문학만 들고 가야지 너무 인력 부족만 딱 생각하고 내놓은 것 같아요 저서로 고석의 사명을 썼는데 사명의 시옷을 사람인자로 썼어요 이런 디자인 센스를 볼 때마다 이게 누구의 의지일지 저는 참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럼 사람인자에 옆에 부수 이거 붙인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명의 시옷만 네 시옷만 시옷만 한자 폰트로 돼 있어요 지금 보고 있는데 맥락도 없고 이게 웬 자의식인가 싶기도 하고 네 별로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후보 별로입니다 저는 디자인 얘기였어요 디자인 별로입니다 책 표지도 핫핑크였단 말이에요 인디언핑크 도자켓이야 지가 용인정으로 가죠 기흥 약간 수지 약간의 용인정입니다 처음 생길 때만 해도 이 단지는 이렇다 저 단지는 저렇다 하면서 보수를 위한 개리맨더링이라는 말이 많았지만 결국 지금까지의 승자는 죄다 민주당이었고 둘 다 되게 크게 이겼습니다 표창원 이탄이 전국적 유명세를 가진 초선의원들이 모두 여기서 4년을 끝으로 불출마를 선언했죠 이번에 민주당에서 공천한 인물은 신인과는 가장 거리가 멉니다 심지어 국민의힘이 봐도 신인이 아닙니다 민주당의 전략은 여야의 지지율이 백중세인 지역에서 여야 모두에게서 공천을 받아본 사람을 공천하는 것일 수도 더불어민주당 이 사람을 하게 될지 몰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용인정에 사는 제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누구 찍어 진짜로 그거는 질문이 아니라 한탄 아니에요 그러고 보니까 초선하고 난 다음에 불출마를 선언하는 건 지역 유권자들의 예의는 또 아닌 것 같은 생각도 많이 들 때 심각한 결례 네 맞습니다 아니 근데 작가님 따라다니네요 그러니까요 나에게 오라 이언주 51세 여자 황당했어요 생각보다 젊어서 더 놀랬어요 제가 그러게요 되게 일찍 시작했습니다 네 제가 두 번째에 다룬 후보입니다 변호사 부산 영도생 민낙초 남도여중 영도여고 맞다 지난번에도 정은정이 다뤘어요 그러니까요 따라왔어 네가 왜 여기서 나와요 제가 이상흥민 다루는 것처럼 거의 유일한 후보예요 정은정 따라온 서울대 불어불문학과 졸업이고 부산생이죠 부산에서 컸대요 재산은 68억 6천만 원 돈이 많습니다 서울 성북동에 임야가 많고요 건물이 무려 76억 6천만 원인데 뭐 콘도 회원권이 6,500만 원짜리 하나가 눈에 띄더라고요 2020년 총선 때는 재산이 27억 4천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많이 늘었어요 건물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대치동과 명일동에 상가가 있는 인생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정치하고 싶을 것 같아요 1997년 4시에 합격을 하고 사법연수원 29기인데 연수원 동기로 지금 조국혁신단 1번 박은정 검사 그리고 김웅 의원 손중선 검사가 있더라고요 멋있네요 한 명은 내부고발자 두 명은 검언유차 네 그렇습니다 르노삼성자동차 법무팀장 SO1 법무총괄 상무 등을 거쳐서 19대 20대 국회의원 광명 의뢰 무순당 민주당으로 나와서 두 번 당선을 해요 그러다 21대는 부산 남구 의뢰 무순당 네 미래통합당으로 나와서 낙선을 하죠 그죠 그 사이에 눈물의 탈당 사연은 아는 분들이 되게 많고요 바른미래당을 거쳐서 미래를 향한 전진당 당수였지만 미래통합당으로 쪼로로 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온 탕자가 됐습니다 양양자 의원보다 몇 년 빨랐던 네 20대 당시 입법활동을 보면 민주당 기준으로 높지는 않았었어요 그 당시 아주 큰 망언을 한 번 했죠 학교 급식조리 노동자들을 밥하는 아줌마로 했다가 그렇죠 밥주거 5천대만큼 욕을 뒤지게 먹었었어요 그 외에 다양한 비하와 혐오 바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왕 돌아온 거 전투석을 높이 사는 지지자와 이념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지지자 반으로 갈리죠 왜냐하면 그구를 한 번 찍고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도 그게 좀 이거는 이제 큰 그림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 민주당은 이런 보수 인사가 몇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민주당은 종종 이런 사람들을 금방 쓰고 버립니다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근데 또 갈 가능성이 농후하니까 걱정되는 거죠 근데 가면 가는 대로 좋아요 민주당은 용인과의 연고에 대한 문제제기에는 사회 초년생 시절 보금자리를 여기 죽전에 잡고 살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미 신분당선 지선에 대한 어떤 구축의 계획이 있고 이게 타당성 용역이 발주가 됐거든요 그럼 우리 후보는 뭘 해야 되겠습니다 조기착공 더 빠르게 등을 그냥 주걱으로 쫙쫙 때리겠다 그게 공약입니다 복당을 할 때는 머리에 땅을 더 박아야 하는 게 이 세 개의 룰이 있죠 그렇죠 손가락을 하나 끈뜬까요 그렇죠 민주당 탈당하고 지금 김종민 의원이 그거 하고 있죠 민주당 탈당하고 선명석 부각 때문이었는지 모욕 모욕의 연절이의 비난을 지금 하고 있죠 누구를 향해서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그러니까 이게 미래통합당 입당한 다음에 모욕의 정도가 심해져서 야 진짜 충성심을 보여주자면 저 정도는 해야 되는구나 했는데 지금 또 배신했잖아요 레벨이 더 높아질 줄 몰랐습니다 그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민 당대표에게 모욕을 퍼붓다가 이제는 한남동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모욕을 퍼붓고 있습니다 정말 정치의 크기가 커졌을 때의 신묘함이라는 게 재미있는 게 저쪽 사냥개를 데려다 쓰는 전략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다시 한 번 배신을 시키면 전투력이 높아져요 그렇죠 그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런 안티태제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존재들이 있잖아요 스스로는 존재하고 약간 그런 존재인 것 같아서 맞습니다 이현주 후보는 복당 신청 당시 민주당 탈당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반성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는 안철수 현상에 들떴던 저는 새 정치를 꿈꾸며 민주당을 탈당했지만 결론은 제 생각이 짧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후보가 지난 4년간 하던 말이죠 내가 그때 미쳐서 이런 후보의 전략이 뭐겠습니까 지역 공약으로 지금 엄청 바르고 있어요 그게 바로 상수죠 지역구 관리는 잘했던 사람입니다 옛날에 자 국민의힘의 상대 보시죠 강철호 54세 남자 정당인 경남 창원 출생 마산 동중 창원고 서울대 동양사학과 외무고시 25회 근시로 5급 전시근로역 정가 없음 재산은 25억 118만원 건물이 11억이고 벤츠를 타네요 예금은 17억 채무 7억입니다 외교관으로 일을 하다가 현대중공업에 입사를 하면서 기업인으로 전직을 했어요 현대중공업 중국사업 총괄 아산나눔재단 초대 사무총장 외교관도 돈 벌려고 마음먹으면 자리 많죠 현대로보틱스 대표이사까지 지냈고요 22년부터 23년까지는 한국로봇산업협회 회장직을 겸임을 했어요 로봇? 그냥 서비스를 하는 모든 전반 서비스의 로봇 하긴 모든 노동원 서비스니까 피자 만드는 로봇 이런 것들 생각하겠죠 커피 보는 로봇 많죠 R&D 예산에 대해서는 무조건 늘려야 하지만 철저한 검증으로 낭비는 막아야 한다 이 정도의 입장입니다 쉴드 그렇습니까 양쪽 다 날 봐주세요 파의 쉴드죠 이것도 일정은 이당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을 얘기입니다 지역 현안 중에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분당 차량기지 문제가 있어요 여기가 수인분당선에 있는 유일의 차량 사업소이고 한국철도공사가 소유 관리하고 있는데 근처에 원래는 다 텅 비어 있었지만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소음 문제도 있고 분진 문제도 있고 이것 때문에 다른 백화점이 못 들어선다거나 그런 문제가 있대요 그래서 강철호 후보는 이거에 대해서 이전을 하기보다 개발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이현주 후보는 이전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지 상부를 덮고 그 주변에 복합단지를 조성하자 이런 거예요 이외의 공약은 다 신분당선 SRT IC 조기착공 이런 겁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차량기지 이동은 거의 공통공약이잖아요 그러면 차량은 어디서 고칠까 저는 맨날 이게 늘 궁금하거든요 맞아요 바다에서 고쳐야 되나 하늘에 뛰어서 고치나 제가 만났던 다른 지역구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만났었나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니까 그걸 한 대로 모으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시계획의 입장성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도시에 사는 입장에서는 차량기지 도시 한복판에 있는 거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너무 길어져요 배차 도시의 어떤 구역은 인구밀도가 낮기도 해야죠 그래서 강철호 후보는 이전은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새로운 미래 후보가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 이기한 61세 남자 위스콘신 주립대 메디슨 캠퍼스 법학 박사 당국대 법과대 교수 한국사회서비스정책연구원 대표 이기한 후보가 만든 연구원으로 일자리 정책을 연구한다고 하며 서울 강남구에 있습니다 여기 출연금을 포함한 재산 25억 7천 23만원 체납 발생했던 건 장려의 체납이었고 과거형입니다 수지강직으로 5급 전시 근로역 교수님의 아름다운 전과 4건 13년 음주운전 벌금 250 과일과일과일 2018년 누구집에 침입해 때리고 부서서 벌금 250 폭행재물선계 주거침입 강도잖아 50대일 때인데 술집 사장님 강도면 취미인데 보통 이런 건 치정 치정은 어렵습니다 2019년 모욕으로 벌금 100 아 들어가서 또 욕도 했구나 2021년 악플로 벌금 300 교수님 되게 즐겁게 사시는구나 열정적인데요 대체로 조교도 막을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이 녀석 멋진 인생을 살았나 본데 이런 성적이라면 양당 후보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상황이 억울해서라도 자기 공약과 정견을 여기저기 뿌리고 다닐 텐데 악플만 달고 있는 건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이런 무엇보다 그런 면에서는 이현주 후보가 너무 세요 100만원짜리 모욕으로는 상대할 수 없는 고려별입니다 아 어떡해 아 이 템이 너무 딸려 고레벨 모욕커를 만났어요 전과를 다 들은 다음에 후보 사진을 보면 너무 숭박하게 생겼어요 아니 그리고 지금 사진 3개가 쫙 있는데 이현주 후보 사진만 배격이 검은색이어가지고 왕 같아요 진짜 최종 보스 같아요 그쵸 와서 배우라고 응 모욕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네 공격성 X밥 후보 있으나 허약한 10레벨 정도 되고요 저기 이현주 후보가 한 100레벨 되는 거예요 레서펜더의 PVP가 성립하지 않아요 레서펜더요? 전혀 위협적이지 않은 맹수 그렇죠 레서펜더 위협을 즐기잖아요 레서펜더 후보만 나오셨습니다 아 뭐야 대박 경기도 파주시 갑 좋은 아침입니다 경기도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어젯밤에 이걸 틀어놓고 잤으면 지금 파주쯤 왔을 거거든요 청취자 여러분이 파주갑입니다 배우로서 너무 인기가 많아서 가수도 하고 성우도 했던 최민수 배우 아버지 같은 호칭으로 불리기엔 너무 인기 있었던 60년대의 섹스심벌 고 최무룡 배우가 JP의 제안으로 총선에 출마했다고 하자 어른들이 물어봅니다 파주가 어디 있는 동네야 임진각 단체 관광 갈 때 아니면 외지인이 갈 일이 없는 접경지대 농촌이었던 곳이 신도시도 들어섰고 자유로도 소통량이 늘고 지금 같은 표심의 파주시가 된 것은 12년 19대 총선부터 교화와 운정을 떼어낸 새 지역구 파주갑의 최초 민주당 개정당 당선자가 나오고부터입니다 파주갑이 생기고부터 지금까지의 꾸준 챔피언이 4선에 도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책을 내서 잡혀갔어요 경제사 학습하면 마르크스 배우는 거지 91년에는 기타를 들고 국법법 위반을 했나 봐요 실제로는 기타라고 써있더라고요 실제로는 책 때문에 지드래곤처럼 기타 부수고 노동해방 대부분의 정치범들이 베이스나 드럼 국법법을 위반하는데요 국법법 위반해서 기타는 책 때문인가 봐요 노동해방처라 한국민족주의의 쟁점이라는 이런 책을 낸 세계출판사의 사장이었거든요 주로 저자는 편씨였죠 지푸씨고 그렇죠 이름 안 씁니다 편작가님들이 많이 하셨어요 지금 출판사 사장들은 어음 못 막아서 구속되게 생기긴 했어요 완전 관련 예산 다 잘렸더라고요 그때 출판사들은 국법법으로 잡혀갔습니다 세계출판사는 청년사로 매각이 됐고요 저는 청년사 책을 좀 본 것 같네요 이 책 지금 살 수 있어요 중고도서로 3,500원에 고 김원길 의원의 보좌관이었고요 노무현 대선 후보 확정을 못 받아들이고 이 한나라당으로 같이 가자고 했어요 근데 그냥 있겠다라고 해서 민주당에 남았던 사람입니다 그때 남았죠 노무현 대통령 비서관입니다 배팅 성공 재산은 29억 3천만 원이고요 2008년에 18대 국회의원 파주에 출마해서 낙선 19대 이후에는 파주 갑으로 선거구가 바뀐 후부터는 내리 3번 당선이 돼서 4선 도선 중이에요 본회의 98.80 국방이 97.83 대표발이 83개 대한반영팩이 15건 철회 2건 원안가결 수정안 반영팩이 1건이에요 스탯 훌륭합니다 원안가결법에 군인복지기본법이 있는데 군인 숙소 관리 업무를 위탁을 할 수가 있었나 봐요 근데 이 위탁취소 규정이 미비했습니다 위탁취소를 당하면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청문회 기회를 주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 있으면 국방장관이 취소할 수 있도록 하자 제가 보기에는 황의정승법이에요 너도 잘못했고 너도 잘못했다 네 얘기도 해보고 너도 해봐라 이런 거예요 잘잘못 가릴 기회는 주자 대한반영패기법 중에 성폭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있는데요 19세 미만인 성폭력범죄 피해자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기 어렵고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피해자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전문관들 심리 그리고 조사면담 기법 등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춘 조사관이 전담하도록 하고 신문을 또 중계를 해야 되잖아요 잘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피해자들이 재판에 직접 출석이 곤란할 경우 진술을 녹화한 영상물을 증거로 보전 청구한 법입니다 아 이거 그 유퀴즈에 나오는 속기사분이 여기 관련이 있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리고 진술이 녹화되고 있다는 것을 또 잘 설명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나이라든가 아니면 장애 정도에 따라서 현재의 심리상태가 불안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법이더라고요 좋네요 자 유세를 하다가 갑자기 코피가 팍 터졌어요 사람 코피 나는데 옆에서 이재명 당대표는 흐뭇하게 웃고 있고요 그림나 왔다 바로 옆에 있는 박정 후보는 굉장히 부러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디 가서 머리 바를까? 이거는 저거잖아요 예능 대본 별로 없는 리얼 예능을 하고 있는데 누가 너무 센 걸 딱 치는데 성공한 거야 그럼 다들 부러워하지 그럼 레슬링 기술을 써야죠 면도칼로 이마 그어야죠 지역 현안이자 후보의 아킬레스건이 바로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입니다 이게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후보가 민자 적격성 통과를 위해서 KDI에 제출을 했고 원희룡 장관도 만났다라고 하는데 진척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상대방 후보들이 모두 공격하는 포인트고요 모든 후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게요? GTX 굴착식 가서 사진 찍는 겁니다 그런 사진이 여기저기 떠돌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후보 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 박용호 60세 남자 축하하고요 축하하고요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연구원 대표입니다 세다 무슨 얘기야 이게 이게 뭐야 좀 설명드릴게요 파주 출생이고요 타년 초 문산동중을 야학으로 졸업했고 구미전자공고 서울대전자공학과 동대학원 전기공학과 석사 생계곤란으로 소진면제 야학이라니까 다 이해되네요 재산 6억 1,975만원 LG종합기술원에서 10년을 일하다가요 퇴사를 하고 GNC텔링크라는 기업을 창업을 해서 12년 동안 운영을 했어요 이 기업은 시스템 통합기업이라네요 그런 사람치고는 생계가 곤란한 편입니다 지금도 성공한 창업인 캐릭터로 발탁이 되어서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의 센터장 박근혜 정부의 청년위원회 위원장을 했습니다 스타트업하는 청년들 지원하고 이런 거예요 아 그땐 청년이었다고요? 이분이 청년이라기보단 청년들 지원했다고 예민해요 같은 청년으로 묶지 말아요 아니 왜냐면 본인도 아직 청년인가 싶어서 청년 당사자의 외침이었어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위원회 맡았었고요 2018년 지산에서 파주시장 출마를 시도했었는데 컷오프됐고 21대 총선에서는 파주 의뢰 출마했지만 44.29% 득표하고 떨어졌습니다 선거 무효 소속을 냈더라고요 근데 법률 대리인이 도태우 변호사예요 이런 인연이 내용은 전형적인 부정선거 음모론이었습니다 사전투표 어쩌고저쩌고 이번에는 우선 추천을 받아서 재수에 도전을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지금 이번 정권 그리고 이번 선관위가 사전투표에 대한 홍보를 잘 안 하죠 원래 이맘때쯤 되면 사전투표 언제라고 여기저기서 홍보하고 광고도 하고 이러는데 안 하죠 사전투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다음 주말 되면 달려가세요 주말 오면 아까 소개해드렸던 현재 대표를 맡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연구원은 홈페이지가 따로 없더라고요 어디 강사로 등록돼 있는 것만 있어요 보니까 이 후보가 연구원 이름으로 강연을 다니고 있긴 한데 그냥 개인회사 같아요 강의 내용 보니까 CEO가 알아야 할 인공지능 이런 거예요 이건 다른데요 4차 산업연구원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인공지능연구원이에요 멋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헷갈리지 마세요 공부에 LG 출신인 거를 대문자만하게 써놨더라고요 파주하면 LG디스플레이니까요 그렇죠 공약은 뭐 다 봤던 내용들이고요 초등과물학급 해소 정도가 이 지역 특정적인 내용이고 파주 임진관과 DMZ는 생태계를 보존해야 한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에서 효자상을 수상했었는데 교육청에서 효자상 같은 것도 줘요? 이름 난 효자 나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때까지 효자 많이 봤잖아요. 나라에서 인정한 효자는 여기가 처음이에요. 국가공인효자입니다. 공인효자. 만약에 선거 결과에 따라서 교회날에 쉴 수도 있겠네요. 매월 1일. 그렇죠. 어디였더라? 부산입니다. 파주의로 가겠습니다. 경기도 파주시 을 먼저 개발된 파주가 파주갑이고 접경지대가 파주의리입니다. 북쪽이 파주의리죠. 공공연대만 해도 민주당이 여기가 경기냐 경북이냐라는 탄식을 뿜어내던 보수 초강세 파주 중에서도 한나라당에게 몰표를 주던 지역이 지금의 파주의리입니다. 이곳을 처음으로 민주당에게 안긴 헌정사 대표 어학원 맨이 3선에 도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박정 노머씨 61세 남자 그건 박철 국회의원 파주생 금촌초 문산동중 동인천고 서울대농대 동대학원 미생물학과 석사 우한대학교 세계사 전공이에요. 여기서 역삭박사 받았어요. 본인 육군 소위 복무 만료 장차남 육군 병장 만기 정가는 98년 1월에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인데 이게 어학원 강의 자료를 무단으로 뭐 했지 않았을까 싶어요. 학원 강사들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죠. 그해 5월에 이씨 이러면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제산은 351억 7천만 원입니다. 색깔을 넣어놨어요. 흔들림 없이 잘 읽고 싶었어요. 화난 거예요. 지난 총선에는 360억이었는데 줄었어도 우리보다 수백 배니까 안타깝진 않아요. 4년간 9억이나 썼어요. 하지만 티가 나지 않습니다. 17대 국회의원 선거 파주의 열린 우루당 우루당이 아니라 우리당으로 나와 낙선냈고요. 우루로 놨다 우루로 다 나갔잖아요. 18대는 쉬웠다가 19대 파주의 을로 무소속으로 나와서 또 낙선을 해요. 당적을 드디어 가지니까 20대 21대 당선 3선 도전 중이네요. 본회의 98.80 환노위 100%. 대표 발의는 83개 대한반영패기 17건 수정가결 5건 원안가결 4건 철회 패기 각 1건이 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대부분의 의원들 중에서도 상급이지만 부자들 중에서는 거의 특이하게 최상급입니다. 서민채업인가? 국회법? 체육시설 설치 이용 법률은 뭐냐면 골프 대중화하자라는 그런 법이에요. 로비를 받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공공디자인 진흥법은 뭐냐면 우리 지자체장 바뀌면 자꾸 디자인 바뀌잖아요. 파워대구처럼요. 제발 파워풀 대구 제발요. 파워풀 대구. 이게 돈이 아깝다. 그래서 공공디자인에 대한 통합적 관리를 위해서 지능종합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공공디자인 심의의원회가 있대요. 그래서 여기서 더 좋은 점수를 받으면 통합됐을 때 중복투자 안 됐을 때 이런 걸 더 점수를 줘야 된다라는 건데 대체로 이렇게 쭉 보니까 법의 합리성을 굉장히 높이는 발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건 이제 국회가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게 지자체장의 개인 곳간 혹은 지자체장 주변 사람들의 로비 용도로 쓰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로고 디자인 같은 게. 지금 그걸로 대표되는 사람이 오세훈 서울시장이고 지금 서울시 캐릭터하고 로고 엄청나게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면 또 목돈이 어딘가로 들어갑니다. 시의 돈이. 아까 건조 에디터가 왜 이렇게 구리게 디자인하냐고 그랬죠. 이 결과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23일 박정 후보 아들 박한준, 퇴준 씨가 1억 원씩 총 3억 원을 사랑의 열매에 기부를 해서 경기 최초 3대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했다는 다분히 홍보성 기사가 있지만 기부는 좋은 거잖아요. 저런 돈이 있어서 더 부럽고요. 그런 명예를 주고 기부를 받는 게 나쁜 일도 아니고요. 그럼요. 그전에는 본인과 장인, 배우자가 이렇게 돼서 온 집안이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이 됐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할아버지, 사위, 혼자 이렇게 됐네요. 시의 땅 팔고 받은 돈으로 6억 기부해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보다는 낫네요. 그래서 이거는 베트남의 교육 활성화 기금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경기도형 미니 숫소, 음메 도시를 만든다는 공역입니다. 수소요, 수소. 수소. 농담이에요. H요, H. 수소도시입니다. 그런데 입법을 잘못 이해하면 이제 숫소들을 마구 들여올 수는 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 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 정당인 파주 출생 문산초, 문산북중, 세경고, 대유공업전문대학 현동소울대래요. 아니, 사장님한테 뭐라 하세요. 이미 했어요. 그렇겠죠. 전자공학과 서강대 평생교육원 문학사 국민대 행석 본인 육군 일반하사 만기 장남 육군 병장 만기 정관은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이네요. 재산은 19억 4,622만 원 2014년, 2018년 지선에서 도의원에 출마를 했었습니다. 처음 14년엔 당선이 됐고 재산은 실패했어요. 21대 총선에서도 예비후보 등록까지 했지만 컷오프 당했고요. 22년 파주시장 선거에서는 형선 탈락했습니다. 22년까지 동문기획인쇄라는 인쇄업체의 대표였어요. 꽤 큰 곳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파주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도 했고 파주시의 당협위원장을 지냈는데 정보가 되게 없더라고요. 이 일을 뭘 했는지. 이번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합성했다는 신고가 있어서 그때는 한 미대위원장이 없었죠. 포샵 후보였어. 재미있는 얘기가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여당 후보 맞죠? 여당 후보예요. 공관이 있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에요. 국힘 공관이요. 민주당 박정 후보와는 투표 전부터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그래요? 당연히 투표 전에는 싸우고 있겠죠. 무슨 말이야 이게. 이때 정신이 혼미했나 봐요. 박정 후보가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수 사건에서 돈을 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위 사실이다 또 반박을 받고 있고요. KTX 통일로선 신설을 두고도 서로 자기도 공적이라고 다투고 있어요. 자기가 도의원한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한테 본인이 건의해서 이뤄졌다고 하네요. 1호 공약은 지역 예산 및 정책 협의를 위한 여야 협의체 구성인데요. 그런데 벌써 이렇게 쌈박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야당에서 거부했다고 말하면 끝일 공약이잖아요. 난 하려고 했는데 저쪽에서 안 왔다. 이런 끝인데. 그 외에 파주형 산업과 일자리 창출이 있는데 이 파주형 산업으로 뭘 제시를 했냐면 장단콩과 순두부를 주력으로 한대요. 장단콩 유명하니까. 그런데 그걸 마을마다 계신 손맛 좋은 분들을 초빙을 해서 공장이 아니에요. 진발? 네. 간의 수거업 공장인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판을 깔아준다는 아이디어입니다. 손맛 좋은 분. 손맛 좋은 분 적으면 어떡해. 없거나. 손을 내놔야지. 그럼 손을 먹어야지. 돌아가시면. 뭐야 그러면 손모가지 차리는 거예요? 손맛 좋구나. 김장축제 같은 거면 파란색 비닐 같은 거 쫙 깔아놓고 김장 크게 하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손맛이 안 좋으면 또 어떻게 해. 그 정도 스케일을 생각하는 건지. 장단콩 축제가 되게 유명한 축제이기도 하고 파주는 오히려 인삼이 되게 생산 주산지인데. 네. 장단콩 축제 관련해서 자기 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되게 캐릭터가 불투명한 후보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까? 네. 재산 목록에 본인 소유 건물의 강원도 주광면에 7.6제곱미터짜리 건물이 있거든요. 7.6이면 3.5평? 아니면 화장실이거든요. 보일러실? 화장실? 광광. 옛날에 광. 우리 이거 그때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자기 묘짜리인데 갖다 세로로 박는 거라고. 눕지도 못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지선 때 테트리스로 박은 거라고. 진짜 별 헛소리를. 파메오 감독님이 우리 방송 들었나 봐요. 참남된 얘기를 많이 했네요. 자 다시 고속도로를 타고 이천까지 갑니다. 자 선수 교체합니다. 아 심심했던 사람들 들어오겠고요. 내가 이천에 외손이한테. 기억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천쌀은 임금님표 이천쌀, 여주쌀은 대왕님표 여주쌀. 제가 이거 구별하기 어려웠어가지고. 다른 지역보다 땅에게서 상대적으로 풍족하게 얻어가는 고장은 표심을 잘 바꾸지 않는 편이지요. 양평, 가평, 여주, 이웃 곡창지대들보다도 인구가 한참 많은 이천이지만 외부에서 온 인구 비율은 적습니다. 1979년부터 지금까지 민주당계가 딱 한 번 승리한 이천입니다. 비박치는 개의 재선 챔피언이 단수 공천 받았습니다. 민주당은 국참 단계로 정치를 시작해 평생 이천에서만 출마한 비교적 무모한 레주멜을 가지고 이곳에서 당선증을 받아본 적이 있는 전 이천시장이 공천을 받았군요.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엄태준 60세 남자 정치인 전 그러니까 제 7대 코로나 기간 동안 이천시장이었습니다. 이천생인데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서울로 이사, 숭실고, 당국대 법학, 4시 40회 연수원 20기 이후 변호사를 합니다. 변호사. 정치 임무는 2010년 국참계입니다. 국민참여당에서 이천시장에서 낙선을 했어요. 2012년 이후에 통합진보당으로 흘러들어가요. 개혁국민정당에서 출발했거든요. 네. 그리고 국회의원 낙선을 합니다. 24년 지선에서는 24년 지선이 올해잖아. 22년이겠지. 14년이겠죠. 14년이겠지. Exactly. 고마워요. 14년 지선에서는 전략공천에 반발하여 탈당하고 16년 민주당 후보로 다시 국회의원에 도전하지만 좀 이따가 나올 송석준 후보에게 집니다. 그리고 18년 민주당 후보로 이천시장에 당선이 되지만 지난 지선에서 재선에 실패합니다. 이재명 도정일 때 시장이었으니 이재명 도지사와 합을 좀 맞추었겠죠. 재난지원금도 후딱후딱 지원했다고 합니다. 남양주와는 다르게. 저번 지선 때 썼던 블로그에 선거사무실 개소식 식순위를 올려놨길래 봤었거든요. 근데 개소식이란 거 진짜 재미없겠더라고요. 굉장히 재미없죠. 자유통일당은 두 배로 재미없어요. 국민의 의뢰요. 예배로 하거든요. 국민의뢰하고 추미애 영상 틀어주고 그런 다음에 깃발 재미없더라고요. 먹을 거는 방울토마토 이런 것만 있고. 그러니까요. 여기는 이천쌀 젤라또 이런 거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천쌀 젤라또. 그거 진짜 맛있는데. 아이스크림. 시루떡 같은 거. 이천이 밥상에 허접하면 안 되죠. 이천시장일 때 자연보전권역 그리고 팔당특별대책 이권역 등 중첩 규제로 기업을 지원하거나 유치하기가 어려웠었다. 그 때문에 규제를 풀겠다는 공약. 그리고 주민들의 특별한 희생에. 이게 워딩이에요. 후보의 워딩.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겠다고 합니다. 저희가 매번 지적하는 거죠. 북한강의 피해의식. 실제로 피해를 보기도 하지만 그것을 선거 때 적극적으로 건드린다. 그리고 반도체 으쌰으쌰가 공약입니다. 얼핏 보면 지역공약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공약을 자세히 살펴보면 본인이 시장이었을 때 해결할 수 없었던 부분. 대표적으로 규제개혁이나 피해보상 같은 게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번에는 입법부에 가서 풀겠다라는 내용입니다. 파주와 이천에서 야당이 걸고 있는 희망을 걸고 있는 게 있죠. 수출주력 첨단 산업에 기대를 걸고 있던 시민들이 얼마나 분노했는가에 대한 것만입니다. 자 카운터 파트너를 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 챔피언. 송석준 60세 남자. 축하합니다. 연속 3선에 도전하는 이천의 디펜딩 챔피언. 동갑이구나. 그러면 환갑 같은 거냐 같이 하지. 그러게요. 이천생 이천 송국초 경남중 인창고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졸업 미주리대 경석 해군중위전역 아들 해병대 병장 만기 34회 행시를 통과한 고위공무원 유닛 주로 국토관련 부처를 돌다가 새누리당에 입당합니다. 비밖계로 완전히 아싸는 아니지만 완전한 인싸도 아닌 적당한 위치를 유지하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이처명 도치사가 초당적 정책협의회를 열었을 때 보수위원 중 최초로 참여하면서 이처명의 정책에 관심이 많다고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아싸도 인싸도 아닌 사람을 보통 그럴싸라고 하죠. 뭐야 이게. 진짜예요. 이거 내가 만든 거 아니야. 진짜요? 믿는 말이에요. 계속 억울해하기를. 2019년에 강원도 산불이 컸을 때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운영위 출석 중에 현장에 빨리 가려고 하니까 어딜 가냐 붙잡아놓고 외교부 차관급 행사에서 태극기가 구겨진 이유를 묻던 의원입니다. 그렇죠. 재산은 4년 동안 6억이 늘어 15억. 본회의 출석 92.22%. 정무위 92.94%. 예결이 72.73%. 돈에 관심이 없네. 아니 여당 의원들이 왜 이렇게 예결이 안 나가요? 왜냐하면 다 깎을 거니까. 아이고. 대표발의법안 61건, 대한반영폐기 20이건, 수정가가 4건. 경호영이 어떻게든 해주겠지 뭐. 기존 공업지역이 낙후성 개선을 지원할 현행법이 없네. 그럼 전담법을 만들자 하는 도시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 혹은 경호영은 추경 따윈 안 한다고 나 안 가 이런 거겠죠. 법으로 마련해둔 농어민 목돈 마련형 저축의 가입 조건이 조합원으로 협소하니까 다른 법의 농어민 정리로 바꿔 끼워서 대상을 넓혀주는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에 관한 법. 쿠팡 울류창고화제에서 교훈을 얻어 소방안전관리자의 요건을 더 엄격하게 바꾼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후보들이었습니다. 동북원역을 돌 때 다시 한번 선수교체를 하겠고요. 이게 안성씨도. 안성도. 그다음 안성이에요? 네. 아 그렇구나. 아직 동북은요. 신장 떨려. 안성입니다. 죄송합니다. 경기도. 안성씨. 영남의 민주 어르신들 중 일부는 지금도 정권교체는 사실 YS가 먼저 한 거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시절 언론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죠. 기자되고 처음으로 군인 아닌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걸 봤으니까요. 그런데 그 문민정부의 첫 내무부 장관이 한총년 엄단을 선언하며 집회를 강경 진압하자 여론이 꽤 험악했습니다. 그때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던 이해구 전 내무부 장관이 안성군 안성씨에서 4선을 했고 그의 최측근 비서관이 또다시 안성에서 4선을 했습니다. 민주당으로부터 동쪽으로 불어오는 바람을 막아서는 경기도의 막루 안성의 디펜딩 챔피언이 5선에 도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51세 남자. 직업은 대충 당직자인 것 같아요. 충북 음성생 안법고 경희대 사학과 경기대 직업학 박사. 직업학이 있네요? 응.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병역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했고요. 04년 열린누리당 당직자 공채로 들어갑니다. 20년 당직자 생활의 결과는 재산 2천만 원. 안성엔 3억짜리 아파트가 있고 배우자는 2억짜리 아파트가 하나 더 있어요. 또 배우자가 갖고 있는 이태원 땅은 공유 지분이 20분의 1이거든요. 4평쯤 돼요. 그렇죠. 근데 이게 1억 6천이에요. 이태원 쓰게. 진짜 화장실인가? 카니발과 니로도 모두 배우자 겁니다. 자기 거 없습니다. 대출도 거의 배우자 거예요. 대출이 7억이네요. 몸만 있어요. 돈은 배우자가 굴리나 봅니다. 헤어지면 빚조차도 없는 거네요. 몸만 남아요. 이럴 때 숟가락만 들고 나온다고 표현하죠. 정가는 11년 음주운전으로 덜금치백. 그리고 12년 여기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했습니다. 글을 잘 쓰나 봐요. 정동영 후보의 연설비서관도 하고 문재인 후보 대선 때도 연설문 작성을 했고요. 이후 청와대에서도 연설비서관을 했고. 글 잘 쓰나 보네요. 이재명 도정에서도 일했었고 이재명 캠프에서도 메시지팀장을 맡았습니다. 확실히 글재주가 있나 봅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치사가 아니고 치상이네요. 치상입니까? 분사사고면 벌금으로는 안 끝났어요. 죄송합니다. 다행이네요. 후보에게 사과드리겠습니다. 위험운전 치사상. 네. 사람이 다쳤나 봅니다. 치사상이면은. 그런데 이 정도는 그래도 왕매실이었어요. 하지만 공약은 모두 구청장 공약이나 시장 공약이에요. 구마적신 여기도 계시네요. 이상입니다. 이 정도입니다. 디펜딩 챔피언. 국민의힘 김학용 62세 남자 안성출생 공도초 공도중 평택구 중앙대 경제학과 공군병장 만기 전역 재산은 약간들어 20억 인생이 정치였습니다. 이해구 의원 비서관으로 입문 34세이던 95년 민재당으로 1회 경기도의원 당선되어 내리 3선합니다. 2008년 18대 총선에 보스 이해구가 은퇴하자 그 뒤를 이어 이 지역구에 출마해 또 내리 3선. 지난 총선에 최초 낙선이라는 크나큰 시련을 겪었지만 2년 뒤에 열린 재선거에서 컴백. 이제 5선 시기입니다. 컴백. 바란정당을 간적했지만 일찌감치 홍준표 대선 후보 지지를 천명하며 복당했습니다. 빨리 복당했습니다. 본회의 출석 92.13% 국교의 출석 79.31% 안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대표발의법안 28건 2년 임기였다는 건 감안해도 살짝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대한반영 피기 9건 수정가결 1건 타율이 낮아요. 감정평가사가 부동산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격을 취소해버리는 등의 처분을 추가한 전세 사기 대응이 적격이 있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이 수정가결 1건입니다. 감정평가사는 이래도 자격 취소가 안 됐나 보군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 이게 보도를 잘 해놓으니까 그리고 이슈화가 잘 되니까 온 국회의원들이 심지어 다선 의원까지도 다 들러붙어가지고 관련법을 내놓잖아요. 2022년 12월 15일에 한꺼번에 낸 개정안 3개가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대한반영 피기 중에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이 있어요. 공동주택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두고요. 국가가 지원하는 한편 층간소음 저감용으로 추가 공사를 할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에서 비용을 융자해주는 방법이 담긴 개정안입니다. 아주 보수의 전형적인 모습인 게 이것도 좋은 해결책이 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시공사를 족치는 법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치료가 필요한데 왜 내 돈을 여기다가 남의 아파트에. 나라에서 막아주는 거잖아요. 내 돈 나라 돈 왜 써요. 확실히 접근법 자체가 다르군요. 네 그죠. 이건 사후 약방문이기도 하니까요. 이런 게 진짜 이념 차이가 아닐지. 네 이념 차이의 디테일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언론은 이런 걸 짚어야 됩니다. 자 박이 아니야. 개혁신당 후보 박 씨 맞아요. 개혁신당 박경윤 59세 남자 출신 이력을 숨기는데 재산을 보면 전남 영암의 땅이 있으니까 여기 출신일 수도 있습니다. 벚꽃길에 위치한 믿음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대표인 공인중개사였는데 지금 직업은 정당인이라고 썼어요. 로드뷰로 확인 결과 1월에는 확실히 있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6년 전엔 한국방통대 법학과 재학 지금은 고려대 법학 석사재학 중 이건 성가비를 축하하는 거죠. 찾아낸 것에 대해서. 그리고 1월에는 확실히 아직까지 있었다는 여러 가지요. 행분은 아니시니까. 계속 외축하는 건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해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사 확인. 그런 의미죠. 제가 아무래도 건조회사보다 얘를 더 오래 알았기 때문에. 방통대 법학과는 졸업했대요. 법학 석사재학 중이에요. 축하합니다. 배움에 대한 요리가 있어요. 네. 좋아요. 장기대기로 소진면제.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일하고 있어가지고 아무 말이나 하는 거예요. 네. 축하합니다. 장기대기로 소진면제는 진짜 축하합니다. 아 진짜 낭만 있다. 이거는 입영자원이 많던 시대의 해문화인 거죠. 이런 것도 있었구나. 간을 내줄 때까지 이렇게 기다린 거예요. 사람이 많아서 넌 좀 기다려 했는데 진다고 하니까 넌 안 와도 되겠다. 그러니까 이건 도망도 안 갔어요. 진짜 운빨 정말 좋은 남자네요. 아들은 금년에 검사 대상입니다. 그에게는 행운이 없습니다. 없어. 얄짜랍이 잡아가지고. 금방 가야 돼. 2008년 공직선거법 벌금 100만 원. 2016년에 사면됐습니다. 이건 17대 대선에서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이명박 반대 게시물을 써서라고 주장합니다. 주장인 거죠? 네. 그리고 6년 전 7회 지선 안성시장을 민주평가단으로 낙선했습니다. 네. 출신지를 알겠습니다. 후보가 공도읍에서 살거든요. 네. 거기서 일하고요. 당시에 공도 신도시 공약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어 이런. 상담은 우리 부동산에서. 그렇죠. 내년에 공도읍에 수변공원이 들어설 예정이에요. 네. 낙선했어도 공약은 성공한 걸까요? 이해관계자 같은 공약이죠. 그러니까 예비탐관오리. 좋습니다. 예쁜 오렌지색 넥타이를 메고 있는. 자신 있게 하세요. 개혁실대 부분을 보셨고요. 올리, 올리. 다 같이 해볼까요? 악론에 또 다 같이 해. 자신없게 큰 소리로 말하는 거 대박이다. 자 김포로 가겠습니다. XSFM입니다. 오랜만에 엄마 보고 왔더니 마음이 짠하더라고. 허리도 많이 굽어지고 주름살은 어찌 그리 많이 늘었대. 그래도 전에는 머리 수출이 많았었는데. 지금 그마저도 휑한 느낌인 거야. 엄마. 아들이 잘 챙겨드리진 못해서 죄송해요. 이제부턴 그 중 하나만이라도 제가 챙겨볼게요. 그, 그거 있잖아요. 그거.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휴무. 아직도 생리대 유목민? 어떤 생리대를 써야 할지 불안하신가요? 100% 유기농, 발암물질 유해 성분 불검출. 어떠한 피부에도 자극 없이 안전하게. 무화학 수확 가공. 100% 국내 생산.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당신에겐. 29 데이즈. 유기농 리얼 코튼 울트라 슬림. 광고를 듣고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뭐지 우리 애 좀 하는 방송이? 볼리볼리. 다 망해라. 시즌2.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센트럴 경기도 시간일 겁니다. 김포입니다. 경기도. 김포시 갑. 인천 서구청장을 하러 떠났다가 김포를 정복한 전 김포시장 겸 김포시 3선의원 유정복은 다시 인천을 정복하러 떠났고 성공적으로 인천광역시장에 당선되어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가 떠난 곳에 사상 최고의 이장, 김두관 전 이장이 와서 민주당의 깃발을 꽂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총선인 21대 챔피언은 현 민주당 원내에 대표 한노총 인사 원래 원내대표 한노총 인사는 김영주 의원이었는데 그가 이적을 한 바람에 지금의 대표 한노총 인사는 김포갑 의원. 재선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62세 남자 김영주에서 뒤집으면 아, 순간 내가 잘못한 줄 알았어요? 네. 62세 남자, 국회의원, 경북 상주생, 함창고, 원강대 전기공학과, 건국대 전기공학 석사,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대학교 경영학 박사, 본인 일병 소지 폐제, 장남 육군병장 만기, 차남 5급 전시근로역, 재산은 35억 2천만 원인데 상주의 땅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한국노총 전국전력노조위원장이었습니다. 공공산업연맹 소속이었죠. 그렇죠. 한전노조죠. 그래서 이번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도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이 참석해 축사를 했어요. 여전히 끈을 잘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분위기 얘기했죠. 공사노조들 지금 한국노총에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21대 김포갑 초선으로 나와서 당선이 됐고요. 출석률 98.80이고 기재위의 96.40, 대표발의는 112개, 대한반영 패기 33개, 수정반영 12건, 철회 3건, 수정가결 2건. 훌륭합니다. 온갖 상임위 컬렉터예요. 올라온다. 이 상임위가도 추영, 추영. 추영, 추영. 거의 그런 정도급이에요. 아, 김영주가 왜 탈당했는지 알겠습니다. 이거 법내려고 했더니 이거 김주영 의원이 하셨는데요. 이거 김주영 의원이 하셨는데요. 그리고 게임 100%로 깨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상임위 배치 다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막 쓸데없는 시계 주스로 다니고 막. 그렇죠. 학과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왜 족구에 멤버 몰자라면 족구도 갔다가 팩차기도 갔다가 그런급이에요. 내가 그런 타입인데 안 돼, 저기 다람쥐 인형이 있단 말이야. 이러면서 막 계곡을 건너고 막 그런. 막 한방에 죽기 이런 것도 일부러 하고. 수집 컨텐츠는 100% 해야 돼요. 아, 에픽게임즈 기준으로 띠링 소리를 들어야 직송이 풀리는. 알리바이가 많이 쌓였어요. 영원히 재다해서 살 수 있는. 맞습니다. 법법계요? 석유및 석유대체연로 사업법이어서 재생에너지 관련 법인가 했더니 각자 석유 팔면 신고하고 여기에 포상금도 더 많이 준다라는 그런 법입니다. 복권법이 있어요. 이게 온라인 복권을 재삼자한테 판매하는 게 금지 행위라고 하네요. 재삼자가 판매하면. 이거 하면 징역벌금 때린다 법입니다. 이 정도면 포청천이에요. 전력노조위원장이어서 전기산업법과 지능 관련 법들도 많이 냈습니다. 그렇다고 법이 퀄리티가 떨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좋습니다. 5호선을 김주영이 누구보다 빠르게 김포로 끌고 오겠다는데 그런 헤라클로스요. 후보들이 택시 운전을 하더니 이제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하나 봐요. 그렇죠. 편의점 알바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청취를 했다고 하고요. 김포 서울 편입 이슈가 제일 뜨겁잖아요. 민주당은 김포 서울 편입에 대해서 찬성 반대의 공식적인 입장은 없습니다. 그래야죠. 반대하면 또 얻어맞을 수 있으니까. 다만 선거철에 정치쇼 부실한 준비 서울 편입 현실적 불가 등등등 이 공세로 수비 중이고요. 그게 되겠냐. 서울의 쓰레기장. 이건 진짜 잘 먹히고 있더라고요. 이러면서 서울 골짜기에서 성장해봤잖아요. 제가 서울로 편입됨 딱 좋았던 거 하나입니다. 고교 평준화. 지금 제가 컸던 데는 경기도와 집값도 똑같고요. 전셋값도 똑같고요. 삶의 조건도 거의 똑같아요. 이건 제 경험이고 관련해서는 점점 뜨거워지겠네요. 네. 저는 고등학교 가서야 처음 알았어요. 평준화가 아니래 경기도는. 애들 불행해서 어떻게 살아 이 생각을 고등학교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자 국민의힘 오보 보실까요? 국민의힘 박진호 34세 남자. 국민의힘 최연소 공천자예요. 정당인 김포생. 석정초 대고중 통진고 한국산업기술대학교 e비즈니스 학과. 고려대 행석 해군 병장 만기. 재산은 3억 7천 8백 80만 원. 저랑 똑같은 슈퍼집 자식이었대요. 오. 슈퍼집 자식이었어요? 제일 부러워. 네. 그럼 건조 헤디터가 34세가 됐을 때 3억 7천 8백 80만 원 정도 모으시면. 그럼 너무 좋겠어요. 진짜 몇 년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요. 갑자기 마음이 급해지네. 빨리 코인을 땡겨요. 초중고대 학생회장을 맡았고 2015년에는 새누리당 대학생위원회 위원장도 역임했는데요. 키스들이 또 나왔네요. 네. 학생회장 유닛입니다. 롤렉스를 가지고 있네요.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도 맡았고요. 김포시갑 당협위원장을 맡았고 2019년에는 최고위원까지 도전했지만 낙선했습니다. 배우자는 얘걸로 끌 들어가야겠구나. 그러니까요. 지금 건조은 못 따라가요. 은경통은. 지금 롤렉스도 사야 되지. 슈퍼가 더 컸나 봐요. 사귀는 사람한테 다이아도 하나 사줘야 되지. 1캐럿짜리. 전 심지어 그게 뭔지 몰라요. 지금. 코스트코 점장이었나. 21대 총선에서 같은 지역구에 출마를 했었는데 이때는 38.49% 득표했습니다. 현재 인천국제공항 비상임 이사인데요. 인천공항과 관련된 일을 전혀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인천공항에 정치인 낙하사용 관행이 심했는데 지금도 여전하다 이렇게 비판하는 기사가 났더라고요. 의전 셉니다. 젊은 나이에 이런 거 비상임 이사 받을 정도면 꽤 당의 충신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있어서 지금 수사를 받았어요. 지난해 당원단합대회에서 현역 시도의원의 상대로 모금활동을 지시했다는 내용인데 본인은 이미 소명했다라고만 얘기한 게 기사가 있고요. 자세한 전말은 없더라고요. 자백한 거 아니에요. 가서 소명이라는 게 잘못했습니다. 없었던 일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죄다 인정합니다. 작년 7월에 아빠가 됐습니다. 그래서 딸을 안고 홍보를 찍었어요. 그래서 육아 교육 관련 공약이 좀 많고요. 장애 통합반 연장반 정원 충족률 축소, 교육 보육 교직원 장기 근속 수당 지원 학대 같은 게 있더라고요. 보육 관련해서 처우 개선하는 건 거의 국민의힘 공통운영인 것 같아요. 그리고 김포공항 때문인지 항공업 관련된 공약이 있어서 눈에 띄었습니다. 항공승무원 국외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서울은 아까도 언급하셨지만 김포가 원조죠. 당연히 공약했습니다. 서울 안 간다는 거예요? 서울 편입이요. 진짜 이상한 선택 한 번 했다가 중앙당에서 김포 후보들 너무 괴롭겠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서울이 별 모양으로 생기겠어요. 아까 잘못 디자인한... 그렇죠. 홍보 다 알았어요. 깐계란. 깐깐계란. 김포울. 깨진 날계란? 김포울입니다. 총학생 회장맨과 치킨맨의 대결이 이어지고 있는 김포울입니다. 이번에도 같은 매치업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51세 남자 국회의원 경기 김포생 개화초 방화중 공항고. 공항고가 그 당시에 유일하게 에어컨이 있었던 고등학교를 기억해요. 문을 못 여니까. 한양대 법학과 졸 본인 육군 병장 만기 정가는 좀 뒤늦더라고요. 99년에 국가보안법으로 징역 10월 집유 1년 6월을 받았습니다. 변호사였고요. 2014년 연천에서 윤흘병 집단 폭행치사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때 유족 측 대리인을 맡았었습니다. 은근히 총학생 회장 변호사 잘 안 돼요. 그냥 공부할 시간이 없거든. 됐더라고요. 임채정 김근태 의원의 비서관 출신이고요. 곳곳에서 보니까 김근태 의원의 흔적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국정감사나 국정질의에서 행동대장급으로 쪼아대는 장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재산은 22억 2천 2백만 원 정도가 있네요. 콕콕콕콕. 나쁘지 않지요. 21대에 53.83%로 득표를 하면서 당선된 초선의원이고 지금 재선에 도전 중입니다. 출석률을 보니까 본회의 96.4일 국토위 95.04 국회 운영이 82.3호 예결특위 90% 대표 발의는 131개 대한반영팩이 37건 수정가결 5건 철회팩이 원안가결 각 1건씩 있습니다. 수정가결법이고 의원 초기에 발의했던 법을 좀 봤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인데 주택임대차 계약 시 기한 내에 계약 내용 등을 사실대로 신고해야 되고 주택임대차 실거래 정보를 공개해야 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 등을 가름 처리하도록 하는 법. 그래서 이걸 제가 지난번 전사할 때 했었거든요. 그전에는 없었고요. 아 이게 여기서 나왔구나라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건물주들이 싫어했을 것 같아요. 이런 법을 만들었네요. 김포와 서울 40분 도시 공약. 아까 우리 용인에서는 30분 공약인데 40분이 조금 멀거든요. 서울 어디냐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국민의힘 후보는 이 공약을 내면 안 되죠. 왜냐하면 서울이니까요. 서울에서 서울 가는데 왜 2시간 걸리는 게 왜? 김포 서울 0분. 서울 편입에 대해서는 김포의 다른 민주당 후보들보다 조금 더 단호합니다. 검토도 안 됐고 소각장만 넣을 거잖아 라고 하면서 목소리를 되게 높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안이 뭐니? 그러면 자족도시 컴팩트시티를 내걸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치킨맨. 홍철호. 65세 남자. 정당인이라고 적었지만 국내 사장으로 더 유명하죠. 그렇죠. 꽃끼오는 여기서 외쳐야 되는데. 그러게요. 그러기엔 너무 학살자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닭이 죽을 때 내는 소리가 되는 거죠. 19, 20대 국회의원이었고 이번은 3선 도전 탈환 도전입니다. 김포생 인천 신흥초등학교 동인천중 부평고 예산농업전문학교 축산과 졸업. 여긴 지금 공주대에래요. 해군 병장 만기. 장남은 5급 전시근로역. 불안전성 대관절 때문입니다. 2002년에 지방세법 위반으로 100만 원을 벌금 냈고요. 2004년에는 음주운전 150만 원. 2021년에는 선거법 위반으로 80만 원이 있어요. 의외로 회장님 전과 같은 건 없어요. 전과 비슷한 걸 곧 소개를 드릴 거예요. 선거법 위반 80만 원은 21대 총선 선거운동에서 명함에 5호선 연장 확정을 넣은 것 때문인데요. 이게 확정이 안 됐는데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재산은 291억 4,495만 원입니다. 소박합니다. 이것저것 많은데 증권이 241억이거든요. 이게 주식회사 플러스원이라는 회사일 거예요. 이제 좀 복잡한 걸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좋아요. 플러스원이라는 회사가 국내치킨의 가공기업입니다. 보통 다 이렇게 가공기업이나 브랜치 기업에다 다 해놓죠. 홍 후보는 2020년 말까지 플러스원의 대표를 맡았었고요. 그리고 플러스원의 주주는 홍 전 의원을 포함을 해서 오너일과 5명이었어요. 근데 여기 원래 모 회사라는 크레치코가 있었거든요. 이걸 더 많이 아실 거예요. 여기도 가공기업이었는데 이걸 플러스원에 합병을 해서요. 크레치코는 지금 홍 후보의 아들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배구조 조정을 한 번 조정했다는 거죠. 근데 이 지배구조 조정이 21대 총선 낙선 후에 있었습니다. 이런. 그리고 그 배경에는 20대 의원 임기 중에 있었던 크레치코 비상장 주식 백지신탁 문제가 있어요. 당시에 홍 후보가 백지신탁을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크레치코 지분이 98%가 홍 후보한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백지신탁을 하면 그대로 지분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낙선한 사이에 지배구조를 조정을 해가지고 자녀들 명의로 있던 회사와 지분과 거래를 다 이전을 한 거예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부를 대물림한 겁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볼 때 너무 궁금했던 게 아니 낙선하기만 기다려서 이런 짓을 한 주제에 왜 정치를 하지? 왜 민선직에 출마를 하지? 이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예결위 활동을 할 때 양계 농가에 수백억의 국비 지원을 요구해가지고 이해충돌 논란도 있었어요. 그거 하려고? 죄송합니다. 바로 이유가 나오네요. 네. 홀리몰리. 이게 뭐 AI 같은 걸로 살처분 비용이잖아요. 탐관치킨.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거죠. 네. 오리 아니고 치킨. 제가 박덕흠 유닛이라고 했어요. 공약은 뭐 5호선 얘기, 서울통합이 있는데 서울통합에 대해서 좀 더 나아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통합을 순조롭게 하기 위한 전제 조건들을 공약으로 걸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통합을 해도 농어촌 입시 혜택을 유지하겠다. 읍면기업 특례를 유지하겠다. 세제를 유지하겠다. 그리고 기피시설 설립을 주민동의를 의무화하는 규정은 특례법을 포함하겠다. 이런 거예요. 보험료나 세금 이런 것도 유지한다고 하고요. 오랜만에 서울지역농촌진흥청 돌아옵니까? 상위법에서 이거 안 될 거예요. 농어촌 이시특혜는. 이거 정말 점점 축소되고 있거든요. 그럼 상위법을 곡치자고 할 거예요? 들어면서도 이게 형평선 차원에서도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정도입니다. 좋습니다. 배우자가 누군가한테 500만 원을 빌려줬어요? 되게 친한 친구인가 봐요. 소박하다. 290억 부자한테 500만 원 빌려간 사람? 자 화성으로 가겠습니다. 박정희 이누무식기 좌파시키라며 지독히 싫어했던 군대 선배 김형일이 박정희를 겁내 싫어한다는 소문은 신민당에도 퍼져 있었습니다. 유진사는 생각헌데 박정희를 대박 싫어하는 장군 하나쯤 신민당에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그를 스카우트합니다. 매기론 같은 건가요? 20세기 민주당 사회의 극히 드문 장군 유닛 김형일을 3번 뽑아준 화성군은 아니죠. 이연주론이죠. 외지인들의 고정관념과 달리 생각보다 표신밸런스가 나쁘지 않은 선거구였습니다. 농촌 지역이었을 때도 붙어볼 만한 지역구였던지라 화성갑은 주로 저인구 밀도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16년째 지역구를 지키고 있는 민주당의 현역은 3선 의원입니다. 여당 후보는 여당 내에서도 개혁신당 대표님을 특히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챔피언부터 보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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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례 31번으로 낙선 20대는 비례 3번이어서 당선되고 21대는 화성갑 지역구로 출마해서 당선되고 지금 재선이죠. 써있는 재산 레주메가 맞다면 화성에서 출퇴근 하나 보네요. 출석률 회의를 볼게요. 98.20%, 국방위 93.48%, 연금개혁특위는 50%, 어차피 개혁 안될 것 같은데 이건가요? 윤리특위는 80%, 대표 발의가 157개예요. 네, 제일 많네요. 발의는 많습니다. 대한반영 폐기 41건, 수정가결 10건, 폐기 7건. 그중에서도 성면피해 구제법을 좀 봤거든요. 성면피해 인정의 유호기간 갱신기준을 완화하고 요양급여 지급기간 확대, 특별유족 조의금 및 장위비까지 신청기간을 연장하자 해서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인데 주로 환노위에서 환경오염 피해와 배상과 그리고 구제를 좀 넓히는 그런 입법활동을 해왔더라고요. 피해자들이 많이 쫓아가는 거죠. 네, 송옥주 의원은. 그러네요. 지역이 수원 전투 비행장 화성 이동 문제가 가장 뜨거운 이슈잖아요. 관련해서도 입법활동을 많이 펼쳐왔습니다. 지역 공약이긴 한데 이 군공항 이전 문제는 또 국토의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이번 공약도 이전 문제를 아예 백지화하겠다라는 그런 공약입니다. 화성 갑이 굉장히 권역이 넓습니다. 향남, 읍과, 세솔동 등 이 신도시 일대에서 힘을 받아 당선을 됐었던 거거든요. 면적이 한 70%, 화성 면적이 한 70%가 화성 갑입니다. 네, 그럼 화성 서부 지역의 농촌 공약들이 필요하겠죠. 후보 본인도 우정읍 출신이고요. 그래서 관련 농촌 공약들을 내놓고 있고 화성이 로컬푸드, 급식 이런 거 굉장히 잘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네. 할 일이 많은 지역구네요. 네, 맞습니다. 양쪽에. 그리고 농사도 많고 공장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게 다양한 형태의 선거활동을 해야 됩니다. 어촌도 있고요. 국민의힘 후보 보시죠. 국민의힘 홍형선, 56세 남자, 정당인, 화성 출생, 수성구, 충북대 농업경제학과, 미국 콜로라도대 행석, 연세대 행박, 입법고시 13회를 통과했고요. 본인 육군 병장 만기, 국군 기무사령부에서 근무했어요. 오, 기무사 출신이군요. 장남은 육군 병장 만기입니다. 정가 없고요. 재산은 20억 584만 원. 국회 노동자 유닛이에요. 입법고시를 거치고 국회 도서관 기획담당관, 국회 예산정책처 조세분석심의관, 기획조정실장을 거쳤고, 2022년에는 국회 사무처 사무차장까지 임명이 됐어요. 차관급이죠. 사무처 사무차장이면 거의 제일 높은 내용이죠, 국회에서는. 그래서 숱한 국회의원 법안을 보면서 욕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답답해서 본인이 하고 싶었던 건지. 얼굴에 씹어던질 수도 없고. 오타나 입고. 그래서 사무차장을 하고 1년 뒤에 사직서를 내고 바로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마음먹으면 호롤롤법자 하루에 10개씩 낼 수 있죠. 언제 한번 터심탄약에 제일 황당한 법 뭐였는지 얘기해줬으면 좋겠다. 그러게 말이에요. 예를 들면 추미애는 출마하지 않는다. 섭외, 섭외. 제일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 게 화성 갑이 화성 을에 비해서 되게 낙후되어 있고 지역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공항 화선 이전은 여기도 똑같이 공약을 했고요. 화성 동탄 분리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화성 서남부에서 거둔 세금이 동탄 지원에만 쓰여서 오히려 동탄을 분리를 해야 이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는 논리예요. 니들끼리 살아. 네. 근데 이게 오히려 동탄 쪽에서도 동탄이 잘 나가니까 독립해야 한다 이런 쪽도 있거든요. 그럼 우리끼리 할게. 동탄은 분리하고 싶어하죠. 네. 근거는 조금 달라요. 근데 여기에 이준석 후보가 말을 얹으면서 키웨를 거하게 떴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무모하다, 기괴하다 이런 욕을 들어가지고 그래서 또 후보도 열심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역바이러를 좀 성공을 해가지고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해요. 실제로는 화성 갑 후보보다는 옆동네 후보와 싸우고 있습니다. 주로. 네. 하지만 국민의힘의 다른 화성 지역구 후보들과 입을 맞춘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머지 세계 지역구와는 입장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화성 갑은. 네. 화성 병에서는 반대 입장입니다. 인스타에 올해 프로야구 집중 분석을 올렸어요. 제가 공약인 줄 알고 봤거든요. 왜냐하면 공약이랑 디자인이 똑같아가지고. 되게 열심히 적어서 되죠. LG 테니스가 올해도 우승할 거래요. 아니 지금 선거를 앞둔 4월에 야덕할 때입니까? KT 위즈가 도전팀일 거래요. 나도 지금 개막 좀 못 봤는데? 되게 뭔가 고도의 정치적 메시지가 있나 하고 봤는데 저는 해석할 수 없는 내용이어가지고.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야덕은 야덕이 될 때는 정치를 모릅니다. 심지어 후보가 개인적으로 분석한 게 아니고 캠프가 분석했어요. 캠프한테 이해뒀어? 후영선 캠프가 분석한. 내가 미쳐버리겠다. 평선 2위에 프로야구 집중 분석. 왜냐하면 옛날에도 후보 명함 같은데 뒤에다가 일부러 유용한 정보 같은 거 써놓고 명함 돌리는 후보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뭐였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지역의 축구팀 경기 일정. 아 맞아. 지역 축구팀 경기 일정. 맞아. 맞아. 제가 아는 한 KBO에는 화성팀은 없습니다. 화성갑의 두 후보를 보셨고요. 화성을은 동탄입니다. 하지만 동탄만으로도 하나의 선거구에 담는 게 불가능하죠. 화성의 인구는 이미 100만을 넘었습니다. 지역구 5개워도 시원치 않지만. 아무튼 이번에는 갑을 병정으로 치릅니다. 동탄은 일부 화성 정으로 떼었습니다. 후보가 3명인데 모두 신인입니다. 화성을. 다만 서울에서 온 개혁신당 후보는 출마 횟수만으로도 전국적으로 유명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공영훈. 59세 남자. 전 현대차 사장. 세죠? 이미 많이 알려진 바로 그 현대차 사장. 공사장. 경남 산천생. 그렇게 불렀어요. 현대차 공사장. 경남 산천생 진주 동명고 서울대 경영학과 졸. 전과는 의외에요. 87년 국보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입니다. 그래서 본인 수형으로 병역은 문제였고 상대방 후보가 반미였잖아. 장남은 공급은 병장 만기고요. 재산은 129억 6천만 원인데 다른 거는 모르겠고 차는 봐야겠죠. 23년식 GV80이 취득가가 8천만 원인데 신고 금액은 6,721만 원이더라고요. 현대차 회장이니까 할인가로 구입하지 않았을까? 이 정도면 23년 이 정도면 납득가는 감가입니다. 그리고 현대차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지점이죠. 다른 차를 못 사요. 못 사죠. 돈을 그렇게 많이 벌면 뭐해. 삼성 직원들은 아이폰 쓴다는데. 그래가지고 LG 임직원들이 LG 핸드폰 철수할 때 그렇게 좋아했잖아요. 제가 아는 삼성 직원들은 다 아이폰 쓴다. 투폰이요. 투폰. 다 투폰. 아니 근데 왜 100억이 넘으면 재산을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제가 읽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공을 틀린다. 빨간색으로 써있습니다. 이걸 12억 9천 6백만 원이라고 쓸 확률이 높은 사람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재산이 100억이 넘어 이런 게 내 속에 들어있으니까. 그렇죠. 현재 다동차 전 사장이었고 문화일보 기자 출신이었더라고요. 국부법 이번에 기자 출신의 현대동차 전 사장 되게 인생이. 심지어 문화일보였다는 것도 되게 특이하죠. 그러니까요. 문화일보였다는 것도 특이하죠. 저 완전 오른평쪽이었잖아요. 2005년에 현대차에 이사대우로 입사를 합니다. 요직을 돌다가 2018년에 사장 승진을 하는데 굉장히 빠른 승진이었다고 해요. 대한상공회의소에서도 그래서 일을 했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하러 외국에도 나간 사진들이 많지만 결과는 그렇게 그 꼬라지가 났고요. 영남 출신의 대기업 CEO 출신이니까 영입 경쟁이 엄청 치열했겠죠. 저쪽에서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저쪽에서도 있었습니다. 공을 많이 들였다는 후문이지만 민주당으로 왔네요. 이준석 후보가 지금 아무래도 자기 급은 여기가 맞나 보다 생각을 하는지 계속 토론을 하자고 해도 나 진짜 바빠 이러면서 CBS 뉴스쇼에서 전화토론으로 그냥 하자고.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그럼 나는 저 등신대 보고 해야 되느냐. 안 된다면서 계속 싸우고 있어요. 영상통화하면 되지. 선관위가 주도하는 공식 토론회는 나갈 거니까 기다려 이러고 있습니다. 보고 싶어 하고 있어요. 공약은 반도체, 미래차. 돈도 많고 영입 인사에다가 프로 선거로들이 붙어서 공약을 거의 추출하는 수준이에요. 아, 후보를 쥐어짜가지고요? 네, 모든 동네의 공약을 착착착착착 하고 내고 있으니까. 많은 후보 쥐어짜서 공약물을. 공고 보는 재미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도지사급으로 화려해 보여요, 보니까. 자, 국민의힘 후보 보시겠습니다. 한정민, 39세 남자. 삼성전자 DS 부분 연구원이었습니다. 현대볼서스 삼성. 현대볼서스 삼성, 벌서스 하버드라고 기사를 내더라고요. 아, 그 기사도 나왔어요? 네, 엄청 많아요. 똑같구만. 몰랐는데 하버드 전자가 있었네요. 반도체 엔지니어로 일했고요. 경북 안동 출생 고려대 신소재공학과에서 학석했습니다. 육군병장 만기, 정가 없음. 재산은 2억 2,926만 원. 우습꾼. 아,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반려고양이 이름이 한여름이래요. 아, 여름이. 삼성맨 유닛이고요. 삼성전자에서 10년째 근무 중입니다. 지금도 근무 중이에요. 그러네요. 민주당 후보 재산의 60분의 1이네요. 후보 중에 유일하게 동탄에서 거주하고 일한 경력이 있어요. 삼성전자에서 근무 중이니까요. 한국과학기술원, 반도체 연구원, 삼성전자 노사협의회 지역구 위원으로도 일했습니다. 노사위원을 하면서 노동시장과 고용의 유연화 필요성을 느꼈다니까 사측을 열심히 대변했던 것 같아요. 배신자. 영입인재로 들어왔는데 나이로 보나 전문분야로 보나 지역구로 보나 명백한 이준석 담당입니다. 아, 이준석 담당 일진. 네. 본인은 아니라고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래 하성정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거기가 자기 직장이랑 가깝기 때문에. 정치 입문 계기는 문재인 정부에서의 일본 소재 수출 금지랑 K-칩스법에 대한 야당의 반대라고 하네요. 그 수출 금지 때문에 야근을 진짜 많이 했대요. 앙금이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이해 간다. 원총인 삼성의 입장에서는 싫었겠네요. 아니, 그러면 회사의 분노를 가지면 안 될까? 그러게 말이에요. 정치 신인이라고는 하지만 생신인은 아니에요. 주인님은 안 물어요, 또. 이런 캐릭터를. 2021년에 어디겠어요? 국민의당. 경기도당 과학기술위원장으로 안철수 대선 캠프에서 일을 했었고요. 아니네. 그럼 원래부터 정치 입문하고 싶었네. 그러네요. 그러면 수출 규제 타령을. 그러면 흘러흘러 국민의힘 같겠죠? 네. 지난 지선에서는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 캠프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공약은 전공에 출시를 하는데 노사위원이었던 것도 살리고 있어요. 일단 기술 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 및 처벌 강화가 있고요. 포괄임금제 폐지로 공짜 야금 방지. 이건 개인적인. 네. K-칩스 법 확대판 발의. 이외에는 다 외고 만든다, 분당선 연장한다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동탄시 승격에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양향자 의원이 좋아할 국민의힘 후보군요. 자, 개혁신당 후보. 제가 이래서 선거 똑바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학력에 하버드대 컴퓨터 공학 경제 이렇게 쓰면 되지 컴퓨터 사이언스 앤 이카노믹스라고 꼭 써야 돼요. 허세죠. 그래서 전 그거 번역해서 했어요. 아니, 이렇게까지 없어 보이면. 자, 개혁신당. 저 욕 한 번만 해도 돼요? 여러 번. 나 아직 개재수 없어. 진짜. 그게 욕이에요? 개혁신당 후보 보시겠습니다. 이준석, 39세 남자. 경력이 진짜 웃기다. 서울 노원출생. 사랑하는, 사랑하는, 사랑하는. 온곡, 온곡, 온곡. 초등학교, 초등학교, 초등학교 졸업해서요? 아, 온곡초로 졸업했어요? 목동으로 잠시 이사해. 월촌중. 서울과학과 카이스테이 진학했으나 중퇴. 왜 나 안 받아줘? 바빠. 하버드대 컴퓨터공학과 경제학 복수전공. 재산 19억인데 아직 노원 사는 것 같습니다. 병역은 산업기능요원. 그런데요. 정치 대비 이전에 벤처기업가였다고 하는데. 2007년 하버드대 졸업 후 곧장 본무하고 소집해져된 시간이 2010년 9월이거든요. 그럼 실제 회사 경영이 가능했던 시간은 1년 남짓입니다. 이 질문을 지난번에 농축사님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1년 12월 26세의 나이로 새누리당 비대위원이 되면서 정계에 입문하거든요. 케이블 중편의 예능 프로에 두루 출연하면서 얼굴을 알렸습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에서 안철수 대학마로 고향 노원병이 출마해 첫 낙선. 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박근혜를 버렸고요. 바른 정당이 분당에 나가자 합류했지요. 바른미래당이 된 후 2018년 노원병 보궐선거도 나가 낙선 2. 원류로 돌아온 후 지난 총선에서 또 노원병 낙선 3. 이 시점부터 남성 청년들의 지배적인 사상, 소수자 배제와 혐오 정서를 이용해 정치적 자산을 만들어내고 그걸 발판 삼아 대선 직전에 당대표에 당선됩니다. 대선도 승리해 여당대표가 되었어요. 근데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균열이 가요. 이런저런 오명을 쓰고 모욕을 당하며 추락합니다. 당내에서 재기가 계속 힘들어지자 나와서 개혁신당을 창당합니다. 당대표도 대통령을 많이 모욕했죠. 서로이 쌍모욕. 쌍방모욕. 여기에 민주당 탈당파, 정의당 탈당파가 가세해 현재의 진용이 만들어집니다. 다만 이낙연계는 결국 끌어들이지 못했어요. 선거 담당으로 초빙한 김종인 영감님도 요즘 손을 뗐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김기현, 이낙연, 김종인이 포기한 청년이라는 놀림이 생깁니다. 진짜 금독이가 됐잖아요. 진짜 오은영 선수님밖에 남지 않은 거잖아요. 이게 사실 똑똑한 이미지의 기반 중 하나가 되었던 방송활동 중에 더 지니어스 출연 분을 제가 좀 되돌이켜봤어요. 은근 실속이 없었더라고요. 자기가 주도적으로 세운 전략을 통해서 이긴 건 딱 한 번뿐이었고요. 나머지는 동맹을 못 이기게 하거나 도와줄 사람을 잘못 고르거나 이기적인 이유로 게임을 아예 트롤링해버리거나 그래서 1회 탈락인가 뭐 그래도 그거는 첫 번째였고 시즌 4회에서는 오래 나왔으니까요. 상대 전술을 잘못 이해하거나 배신당하거나 이런 식이었습니다. 머리는 있는데 현실 적용을 못하는 유형이라고 이제는 읽혀요. 노골적인 게시판 이대남 아젠다 전장현 시위에 대한 비판과 조롱 이런 것으로 이준석의 정치적 스탠스는 설명이 끝납니다. 이번에도 그 연장선이에요. 개혁신당의 중앙공약 예를 들어서 군필 여성만 경찰 수방관에 채용한다는 식의 공약은 이준석 후보 작품이었습니다. 화성 의뢰에서만 전면에 미는 공약은 용인갑의 양양자 화성정의 이원옥 두 후보와 연기한 경기남부 첨단벨트입니다. 좋습니다. 게재소 없는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새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요즘은 누구도 이준석 안 놀린다고? 미안해서. 안 하다. 자 화성병으로 가겠습니다. 수도권 사람들에게 가장 익숙한 점은 병점 이 전동차에 몸을 싣고 끝까지 가면 엘도라도가 나타나지 않을까의 그 엘도라도 병점으로 왔습니다. 병점의 병은 전병할 때 그 병 떡병 이곳의 옛 지명 삼남지방의 고시생들이 과거 시험 보러 한양가다 들러 떡을 사먹던 떡전골이라서 이름이 그런 것이고 가보면 축제 같은 거 할 때 빼고 떡이 널려있지는 않습니다. 재선 챔피언이 단수 공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58세 남자예요. 이름대로 나면 앞으로 세븐윈즈예요. 그러니까 여러 번 이겨야겠네요. 실선을 해야죠. 국회의원 경북 영천생 대구중 경북고 고려대 경제학과 본인 육군 상병 소집 해제 장남 육군 입영 소집 해제 재산은 7억 4천이 있고요. 삼성그룹 공체 28기예요. DJ 대선 기획단으로 90년대 말 정치에 입문을 했고 참여정부 민정수석실에서 행정관 그때 당시 상사가 전해철 문재인 아주 왕 상사들만 만났어요. 나중에는 문재인 의원 정무특보를 지냈습니다. 21년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까지도 올라갔고요. 박영선 장관 후임이죠. 2022년에 화성병에 출마를 해서 당선을 하고 지금 재선 도전 중이죠. 도의회 포함 현재까지 4승했습니다. 3승 남았어요. 본회의 83.23 법사위 98.86 대표 발의 96개 대안 반영패기 22건 수정가결 4건 철회 2건 원안가결 1건이에요.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가결법안이 하나가 있는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연간 3천 건 이상의 조정신청을 처리를 한대요. 하루에 10건 이상을 해야 된다는 소리네요. 이 의원들은 모두 생업이 있는 교수 변호사 등의 비상임이어서 이게 좀 속도도 중립성도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아예 위원장을 상임위원으로 하고 영림활동을 금지시키자는 법이에요. 여기 상임이 없었군요. 좋구나라고 했어요. 그러면 돈을 많이 줘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정식화 하자는 거죠.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에요. 1년에 3천 건 이상의 조정신청을 처리해야 돼요. 그런데 하도급 분쟁조정위원회가 교수 변호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상임위원으로 해야 돼요. 자 그럼 퀴즈를 낼게요. 대리점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뭐라는 걸까요? 대리점 거래 공정화 조정협의회장을 상임으로 한다. 네. 그런 겁니다. 돈 좀 준다. 자 공약은 권칠승의 백만 화성 프로젝트입니다. 마스가 백만이지만. 한 번 재미 본 노래는 포기 못해요. 그거의 봉담 편, 기배 화산 편, 병점 진화 편. 그래서 똑같은 거를 계속 집어넣는 그런 겁니다. 여러모로 복부 전문가군요. 지금은 당 수석부대변이어서 이게 더 바빠요. 황상물을 잘라라, 이종섭을 잘라라 이런 기자회견을 계속 하고 있고요. 목소리 높이는 보도가 많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까지 허술할 줄 몰랐습니다. 많이 봤으니까요. 백만 인구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 화성시를 특례시로 앞두고 관련한 공약들이 많으니까 참고를 좀 해보세요. 경기 남북권 민주당 8명이 넥스트 레벨팀을 만들었어요. 넥스트 레벨. 지금 공통 공약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아리백부터 교통, 바이오헬스, 모빌리티 해당 지역 유권자들은 같이 공통으로 살펴보셔야 될 것 같네요. 내용이 튼실하지 않은 입법 노동자입니다. 국민의힘 보시겠습니다. 지금 안무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국민의힘 최영근 64세 남자 정당인 화성 출생 향남초 발안중 재물포고 건국대 행정학과 경희대 NGO 대학원 수료 행시 33회 육군 입영 독자 장남 육군병장 만기 정과는 2014년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징역 8개월 집유 2년 받았습니다. 2008년에 화성시장 재직을 하면서 특정 직원의 승진을 돕기 위해서 공무원 근무 성적 평정을 조작했다는 혐의때문이요. 아이고야. 큰일이었죠. 아 이거 누군지 기억나. 네. 맞아 맞아 기억난다. 재산 23억 5,876만 원 지난번에 출마했을 때보다 6배나 늘었어요. 이야. 바밤. 바카라 같은 걸 하셨나. 뭔가 생겼어요. 잭파 터졌어요. 행시 합격 후에 행안부 경기도청에서 주로 근무를 하다가 2005년 재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화성시장에 출마에 당선을 했습니다. 2006년 지선에서 재선에 성공을 했고요. 2012년에는 총선으로 갔어요. 제19대 총선에서 무소속 출마했지만 낙선. 왜냐하면 2008년에 그게 걸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당이 있어야겠죠. 국민의당에 갔어요. 아 그럴 때는 그때는 낭만의 시대였어요. 뒤돌아보면 국민의당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갔을까요. 바른미래당으로 흘러가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뒤돌아보면 바른미래당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무슨 노래예요.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 이걸 알다니. 2018년에 바른미래당 후보로. 거짓말일 걸 모를 거야. 아니요 인형이잖아요. 인형의 꿈. 인형의 꿈. 누구 한 곡으로 알고 있어요. 그건 몰라요. 약간 짝사랑 노래라는 것만 알아요. 화성시장 선거에 바른미래당 후보로 출마를 했었다가 또 낙선. 그러면 이제 쌀밥의 맛이 그립잖아요. 자유한국당으로 왔어요. 맞습니다. 21대 총선에서는 화성갑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44.24% 득표하고 낙선. 이제 또 복당이 됐네요. 그러면 근무평정 조작한 이후로 다 떨어지고 있어요. 어떡해요. 큰일이긴 하죠. 이 저주를 풀어야 돼. 그 저주를 보여주는 게 네이버 총선 후보 소개에 블로그랑 쫙 링크 올려주잖아요. 들어갔더니 다 비어있어요. 속에 홍보팀에서 본 블로그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하기 어려움이 있어 잠정 휴면에 취한대요. 그런데 지난 총선 대쌤 원고에도 이게 있어요. 8년째 블로그 관리자를 못 구한 거예요. 그럼 그냥 폐쇄를 하는 게 낫지 않을지. 할지를 모르는 거죠. 까먹은 거죠. 지금은 민주당 현수막은 괜찮았는데 자기 현수막만 철거가 됐다면서 경찰에 관건 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성갑의 홍영선 후보와는 손벌이 안 맞고 있어요. 왜죠? 화성갑하면 또 나 부르는 것 같아. 동탄시 독립 때문이죠. 그리고 군 공항 이전에 대해서도 찬성은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집에 오지는 말을 시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탄시 독립에 대해서는 사전 논의한 적도 없고 만약에 의견을 줬다고 하더라도 균형 발전을 하는 게 맞지 특정 지역에 유리하게 가는 거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화성 농탄이 국민의힘 입장에서 참 슬픈 게 원팀도 안 되고 모든 후보를 잘 모르고 아는 후보는 지방 공무원법을 얻었고 논의를 통합하기도 힘들고 힘듭니다. 화성. 이상입니다. 무소속 후보가 나와 있습니다. 무소속 신상철 70세 남자 목사 목사 강진에서 소장농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중학교를 갈 수 없기에 초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서울로 올라와 중국식 배달원부터 실현과 눈물의 인생 본인 주장을 살았다고 합니다. 46살에 중학교에 입학했다고 하네요. 신동신정보산업고 공학번으로 한영대에 입학을 하고 최종학력은 한영대 철학박사 이런저런 기독교 총연합회 직함이 있고요. 재산은 마이너스 500 마이너스 500만원이 재산이에요. 목사님인데 하지만 배우자는 캠리, 스트렉스, 카니발, 모닝까지 해서 차가 4대입니다. 돈 없는데 자꾸 차를 사니까 계속 렌트카 경기도는 카푸어의 도시군요. 지역이군요. 아 찔려 죄송해요. 그러려던 건 아니었어요. 경기도는 카푸어예요. 이들지 않게 오포 빚이 많네요. 내 얘기인가? 병역은 본인 갑종이지만 장기 대기로 소집 면제 인구가 폭발하던 때의 낭만이죠. 장남은 육군병장 공병으로 만기 삽질 만냅 정가는 90년 건축법 위반 본통 목사님들이 교회에 증축하다가 건축법 위반을 한 번씩 합니다. 성전을 늘리시다가 지금은 더 복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거든요. 아파트 상가 3층에 있어요. 그런데 그 아파트 상가 건너편이 바로 아파트 단지예요. 온통 금연이라고 써있어가지고 아파트 주민들이 이 건물로 건너와서 담배를 피우게 생겼어요. 담배 피우기 좋은 공터가 있어요. 건물 옆에. 아하 유튜브도 있어서 예배 영상을 몇 개 봤는데 정치적인 이야기를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렇구먼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어이쿠 좀 더 찾아보니까 차별금지법 동성애 반대 나쁜 학생 인권조례 반대 운동을 해왔고요. 아 우리 프라이드 후보 동성애 긍지 그런 어중간한 마음으로 동성애를 하는 거야? 그런 후보 그럼 이제 국민의힝 당선되면 이 반사회적 입법을 막겠다고 하는 것이 공약입니다. 이게 보도자료를 돌려서 기독교 언론에 온통 다 그대로 실려있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첫 원문에 보수 온동이라고 오타가 났나 봐요. 운동을? 네. 온동이라고. 그래서 모든 보도자료에 다 온동이라고 써있어요. 이거는 안목적인 룰이야. 이거 고치지 말자. 온건도 아뇨. 운동. 보수 온동. 그럼 이제 보수 오프 정도 있고. 랜동은 어떻게. 요새 그런 거 알아요? 보수 다운동인가? 통신사 채널이나 언론사 채널들이 운영하는 유튜브에 단신 같은 거 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유튜브 콘텐츠들이 있어요. 클릭 무도하는 거. 그런데 그거 안드로이드가 읽어요. 안드로이드가 읽고 거기에 들어가는 이미지 있잖아요. 이미지도 AI가 집어져요. 그렇죠. 사실상 사람 손이 안 들어갔는데 언론사 이름을 타고 나오는 콘텐츠들. 내용 없는 콘텐츠들. 한 남자가 이런 거죠. 저희 아버지가 그거 되게 빠져있어요. 그냥 멍하니 봐요. 사실상 우주 쓰레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은 기사들도 많죠. 그 데이터들도 탄소를 발생시키죠. 네. 보수운동 같은 얘기인 거죠. 무소속 목사님 70 축하드리고요. 화성 정으로 가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정 동탄의 절반을 떼어받은 새 지역구 화성 새로 생긴 기회의 땅을 찾아 배치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민주당은 갈 곳 없는 청년비례 초선 의원이 여당은 강남에서 쫓겨나다시피 해서 나와 갈 곳을 잃은 강남병 국회의원이 개혁신당은 탈당 후 갈 곳이 마땅치 않았던 화성 을 지역구 3선 의원이 출마한 바 이번 총선에서 현역 배치가 제일 많은 지역구가 되었습니다. 국회의원 셋이 모여 국회의원 하나가 나오다니 우리나라 출산율 같습니다. 아 이게 무슨 이게 너무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32세 남자 국회의원 경남 마산생 3개 중 합포고 한양대 생활체육학과 볼링 선수였고요. 볼링협회장배 개인종합 1위도 했었다고 합니다. 볼링유닛 동대학원 경영 컨설팅학 석사 본인 해군 병장 만기 운전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볼링병은 아니었어요. 재산은 6억입니다. 둘 다 코너링이 중요하니까요. 가상자산이 있는데 0원이더라고요. 이런 거는 상장패지인 거죠. 그렇겠죠. 너무 적게 샀거나 문재인 선거운동을 했었고요.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활동이었습니다. 여기도 퀴즈예요. 풀이 있죠. 21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16번으로 원내에 입성을 합니다. 당시 21대 국회에서 두 번째 최연소 의원이었다고 하네요. 느낌에 회식할 때 고기 되게 많이 구울 것 같고 내기볼링 치면 그땐 구속될 것 같아요. 4기볼링이다. 격투기 선수들이 싸움하면 가중처벌되는 것처럼 초선이고 비례고 젊은 의원이니까 출석률이 98.80 인사청문이 100 환노이 98.15 잘 나갔죠. 대표 발의는 121개나 돼요. 대안 반영패기 29건 수정안 반영패기 5건 수정가결 3건 철회 2건 청년 몫이라는 것도 인지를 자기가 잘 하고 있고요. 좋아 보이네요. 관련 법안들도 많이 내고 있더라고요. 열심히 하네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이 원안가결법인데 기후위기의 최대 피해자가 미래세대이고 이걸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결을 마련하겠다는 거니까 앞으로 이 법에 뭐가 더 보태해질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게임법을 개정을 해서 게임에 법정 사전심의 의무와 셧다운제 폐지를 주장했었던 의원으로 많이 유명했었잖아요. 대안 반영 패기법 중에 하나가 게임산업진흥법입니다. 이걸 대세 노동자들한테 제가 떠넘기려고 했는데 이런 걸 가만히 지켜보니까 pc방과 노래연습장의 이용시간 제한이 청소년보호법과 달리 고등학교 졸업 여부가 기준일 때가 있어요. 이게 업장마다 헷갈린다는 거 저 고등학교 졸업했는데요? 이러면 넣어주고 아니면 또 잡혀갈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특히나 옛날에 이런 방식 많이 썼잖아요. 저 공장 다니는데요? 라고 말하면서 청소년이 들어가는 그래서 보니까 고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을 기점으로 성인을 간주하자는 법인 것 같습니다. 업주들은 좋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사회적 통용되는 성인의 기준이기도 하니까 나이로 치는 게 훨씬 합리적이죠. 그리고 이 게임법 같은 경우에는 이 주제의식이 뭐냐면 이건 사전검열라는 부정적인 단어를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게 미국에서도 이런 거 소송당한다면서 제안 같은 거 함부로 안 뒀다가 미국은 지금 편의상 유럽의 기준을 갖다 써요. 이 게임은 18세 이상, 13세 이상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도 그런 기준 똑바로 안 돼 있잖아요. 그게 돼 있는 것 같지만 스티커 몇 개 붙이는 그거 그냥 권고죠? 컨즈로니아는 제가 알기로. 다 답하다 할 수 있죠. 자체심이죠. 법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후보 본인이 게임을 굉장히 즐기는 사람이고 볼링보다 훨씬 더 재밌다. 볼링할 때 자기 너무 힘들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더라고요. 전용기 공약을 치면 역대 대통령들이 전용기를 넣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게 너무 많이 나와요. 그렇죠. 반월과 동탄1 신도시 관련 공약이 넘쳐나니까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도 국회의원 유경준, 62세 남자. 국회의원, 원래 강남병에서 왔죠. 서울생, 해동고, 서울대 경제학과, 고려대 경제학 석사, 코넬대 노동경제학과, 경제학 박사. 이게 보수정당 강남 국회의원들이 꿀 빤다고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번에 무조건 쫓겨나기 때문에. 그렇군요. 경제학자 윤이시고요. 본인 육군 소위 복무 만료, 장남 육군 병장 만기, 카투사인 것 같아요. 정가 없음, 재산은 34억 9,035만 원. 토지가 6억인데 밭이 엄청 많아요. 가상 자산이 3,600만 원이네요. 이더리움이었어요. 강남 중산층. KDI 연구원, 박근혜 정부 통계청장을 거쳤고요. 데이터 경제 전문가로 분류됩니다. 정치 입문 전부터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입장이었고요. 이번 국회에서는 통계 조작 의혹을 띄우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고. 유효타를 했네요. 본인이 이걸 엄청 성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감사원이 정치 감사했다고 그걸 도와준 국회의원이 인정하는 거죠. 본인이 예전부터 그 얘기 했었다. 그걸 감사원이 잡았다. 이번 선거구 재배치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컷오프에 재심사를 요구를 했었는데 나중에 화성 씨 정을 받으니까 선당호사 정신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유효타를 때렸는데 여기라도 주시나요? 다른 말로 캐비넷 봤다. 보여주더라. 부산의 유기준 전 의원의 동생입니다. 여기도 형제국회의원인 거예요. 출석률을 보겠습니다. 본회의 86.83%, 국토의 94%, 대표발의 법안은 67개, 수정가결 1건, 대한반영 100위 24건, 거의 세제 관련 법안인데요. 그중에 본인이 되게 좋게 얘기하는 걸 가져와 봤어요. 이 사람의 스탠스를 알 수 있어서. 1가구 1주택자 재산세율 특례대상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확대해. 부자 감세. 그리고 종부세 기준 금액을 1가구 1주택자 기준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 종부세랑 지방세법안 개정안이었어요. 세수 줄인 사람. 이거 두 개를 딱 자기가 제일 성과라고 꼽더라고요. 감세 조화맨입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국민의 한 2, 3% 대상이었다가 1% 이하로 줄어들고. 그렇죠. 그렇겠죠. 당연히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확 높여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아예 해고를 그렇게 나쁘게 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공천시장에서 유연하게 바뀐 거죠. 이당이. 거의 뭐 달심이네요. 그렇습니다. 나도 해고를 받아들여야지. 종부세를 부유세로 전환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주택수가 아니라 순자산 총액에 비례를 해서 과세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게 더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게 한다. 비례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글쎄요. 자산 숨기기가 쉬울 거죠. 본인 주장은 그래요. 자산을 숨기고 시가를 낮추려고 애를 쓰겠죠. 공약은 동탄시 독립 역시 주장을 하고요. 중소기업 지원, 기업, 금융 공급 확대, 동탄 삼성고 신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이 있는데 다 본인의 경제학적인 스탠스가 맞는 얘기들이네요. 새누리당이나 한나라당 시절의 보수정당 공약 같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갑의 홍영선 후보라 여기 정의 유경준 후보만 이 동탄 독립을 주장하잖아요. 다른 후보를 당선되면 이제 아비규환. 그렇습니다. 내부전쟁. 네. 다 떨어지면 괜찮아요. 개혁신당 후보도 국회의원입니다. 개혁신당 이원욱 61세 남자 충남 보령생 서울 미아초 보성중 고대 사대부고 고대법대 법대 학생회장 뺏지는 이 사람이 제일 많아요. 본인 수용으로 인한 소진면제 이건 86년 민정당 연수원 점거 농성 사건 때문에 징역 3년 받아서입니다. 88년에 사면복권되었습니다. 아들은 육군병장 만기 전역 98년 새정치국민회의 당직자로 정신식 커리어 시작 분당대는 열린 우리당을 선택했던 친노입니다. 17대 총선 성동갑에서 공탈 본선은 18대부터 험진 화성울에 자진하여 나간 악선 근데 19대에 당선하더니 연달아 3선 이제 4선 도전합니다. 주 52시간제 시행연기 개정안 발의 간호법과 노란봉투법 표결 기권 등이 엇나가는 행보를 보이다가 지선 패배 후에는 반명이 되었고요. 결국 당을 나와 개혁신당을 선택한 지금은 젊은이가 많은 화성 을을 당대표 이준석에게 넘겨주고 화성 정으로 왔습니다. 본회의 출석 94.61% 외통이 84.44% 대표 발의법안 83개 대한방영팩 16건 수정가결 2건 원한가결 1건 원한가결은 숙련기술인의 날 재정 안타깝게도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의 현역 의원들은 입법노동 성적이 좋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수정가결을 봤어요. 지식재산권 관련 단체 육성하자. 공적 달력에 4.3과 5.18 기념일을 빨간색으로 표시하자. 이거는 표시를 안 하면 처벌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제한하는. 생산할 때 이렇게 하자는 식의 마이크로 법안입니다. 이게 법안으로 있어야 되나? 첫 법안인 아동복지법 개정은 볼만합니다. 보호종류 아동의 연령을 22세로 상향하고 보호기간 연장을 3년까지 더 신청할 수 있고 국가와 지자체가 자립을 도울 의무가 있고 등등의 18어른 캠페인 법안입니다. 딱 위치가 곧 중간쯤에 있는 위치네요. 약간 오른쪽. 아 그런 말이구나. 그러게요. 됐나요? 네. 네. 합처 배지 5개가 하나로 줄어듭니다. 무소속 거부 보시겠습니다. 모르죠? 돌풍은 여기서 불어올지. 그렇습니다. 이준희. 50세 남자. 공인행정사. 그냥 행정사보다 공인행정사라고 적으니까 뭔가 더 있어 보여요. 네. 경영학부 중퇴 전 국세 공무원이었어요. 재산은 7천만 원. 골동품을 3천만 원어치 갖고 있어요. 자기가 세금을 걷어보니까 세금을 너무 내기 싫은 거야. 어떻게 해야 되지? 돈을 덜 벌자. 그렇죠. 도자기랑 청자, 병풍, 서화를 갖고 있습니다. 헐 대박. 재산이 7천만 원이잖아요. 병풍이 1,500만 원이에요. 병풍 끌어안고 자겠네요. 그럼 병풍 옆에 병풍이 돼서 살고 있는 거예요. 병풍 뒤에 누우실 수도 있겠어요. 안 돼! 실제로 눕긴 하죠. 선거 나왔다가 떨어져서 돈 날리면 그렇게 되는 거죠. 반복은 저런 위험한 드립 되게 자주 날리죠. 병풍 뒤에서 향냄새 맞는다고 하죠? 네. 보통 그렇게. 여튼 살아있습니다. 생존해 있는 출마했습니다. 진풍 명품 유닛. 병역은 상병 소지 폐제, 전가 없습니다. 경력에 현 공인행정사 외교 안보 경제정책 자문이라고 썼거든요. 그런데 어디에 자문을 해준다는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문이니까 스스로에게 묻는다. 자문자답. 외교란 무엇이냐. 안보란 무엇이냐. 스님 말은 아니네요. 그것은 바로 면벽수도라고 하죠. 병풍 보고. 병풍. 병풍 뒤에서 눕지 않고 벽을 보고 앉아있는 거야. 면벽수도지 그게. 난 어젯밤에 이 문장을 쓰면서 분명히 성가비형이 저 대답을 할 거라고 예상했었어. 원래 자주 보는 사람은 NPC가 돼요. 동명의 행정사 시험 강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아니에요. 그 외에 다른 정보는 없습니다. 이번 총선에 유독 이렇게 정보가 하나도 없는 무소속 후보가 너무 많아요. 무소속 후보가 얼마 없는데 그나마 그 사람들이 다. 아니 캐면 뭐라도 나오는데. 그러니까요. 이 정도로 숨어있을 수 있나 싶은. 내가 막 눈에 불을 켜고 찼잖아요. 근데 나는 뭐 먹고 살라고. 그러게 말이에요. 화성정의 유권자 여러분. 이 후보 본 적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동쪽 지역의 마지막 지역구들을 돌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농축산이 나고 파워건조에서는 일 끝났습니다. 동부에 네 군데 지역구가 남아있습니다. 선수교체. 아싹. 광주갑입니다. 경기도. 광주시 갑. 잠시나마 이승만계가 되어 그를 따른 과거를 후회하며 야권 최고 인기 정치인으로 변모한 신익희는 대선 선거운동을 벌이던 인기 절정의 야당 후보로 유세 다니던 길에 의문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경안천이 굽이쳐 흐르는 서하리 농산물 집판장과 화회시장 근처에 지금도 신익희 생가가 보존되어 있죠. 그를 만들어준 지역구 광주군은 3당 합당 이후부터는 탄돌이 바람에도 끄떡없는 한나라당의 안전지대에 이었습니다. 분당 판교로 출근하는 직원들의 베드타운이 정착되고 중소기업들이 늘어난 2010년대 후반부터 언제 그랬냐는 듯 보수 정당에게 냉랭해진 광주시로 왔습니다. 챔피언은 광주 지역구 도전 20주년 기념으로 3선 의원이 되고 싶어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69세 남자 재선의 국회의원 군산생 군산동초 전주북중 전주고 성경관대 철학 일병 복무 만료 재산은 24억 국회의원 외의 직업은 출판사 사장입니다. 출판사 사장 82년도에 출판사 이삭을 차렸는데 망하기로 작정을 했는지 첫 책으로 해결 정신현상학 해설을 냅니다. 어머! 철학과니까요. 그리고 이후 변증법 입문 청년 마르크스의 사상 같은 책을 내다가 자유실천문인협의회에 기간지를 낸 것이 문제가 되어 출판사 등록 취소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후 출판사 산하를 차렸습니다. 산하 산하는 지금 어린이 전문 출판사지요? 네. 짭짤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던 94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150 08년 민주당 후보로 광주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진 서백에 지고 나서 그 다음에 울분을 못 이겨 09년 음주축정 거부로 벌금 300 이 패배는 2016년에 서륙합니다. 그리고 재선까지 성공을 하지요. 본회의 출석률은 91.52% 농예수위 100% 국감에서도 좋은 활동을 보였죠. 대표발의법안 108배 108개 108개 하나 할 텐데 죽비를 통과되게 해주세요. 통과되게 해주세요. 수정가결이 7.41%네요. 수정가결된 법안들은 거의 농예수위 법안이고요. 정부에서 가공상품의 수출을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가 되는 법안 그리고 장관이 농지관리에 대한 시책과 목표 등을 수립, 시행해야 되는 법안 등이 있습니다. 공약은 여러 가지로 나눠서 잘 홍보하고 있는데 모두 지역공약이에요. 그런데 지역공약이라고만 볼 수가 없는 게 지역공약 중에서도 국회의원이 해야 되는 공약들을 많이 파악해서 만들어놓았습니다. 좋습니다. 공약을 쇼츠로 만들어서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쇼츠가 60초짜리잖아요. 앞에 30초는 똑같아요. 인트로가. 아이고 이런. 세 번째 보니까 쇼츠는 앞으로 밀어땡기기도 안 되잖아요. 맞아요. 안 봤어요. 잘 만들어야 돼요. 피파 온라인 카드를 여니까 소병원 후보가 나오는 쇼츠도 만들었어요. 현질하면 얼마나 빡이 돌까요? 현질했는데 국회의원 나왔어. 아니 국회의원 현질이라고 쳐. 그런데 아 사선위원 안 나왔어. 아니 현질을 했는데 내가 피파 온라인에서 축구하려고 현질을 했는데 69세가 나온 거잖아 지금. 네. 체력 1. 그러니까. 스피드 0.5 막 이런. 대표번이 뭐 보면 108개. 5분 뛰게 했더니 죽고. 그것도 컨설턴트가 시켰는지 피파 온라인에서 카드 열면 나오는 포즈 있잖아요. 팔짱 끼는 거. 그 포즈 똑같이 하고 그러더라고요. 에이그. 컨설턴트 잘 모시네요. 됐나요? 네. 국민의힘 후보를 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 함경우 49세 남자 연세대 경제학 석사 고려대 북한학 박수 육군 명장 만기 음주 11년 150 경우 없어요. 행자부 장관 정책부장관 출신 26세의 한나라당 공채로 사회생활과 정치생활을 동시에 시작한 당직자 유닛입니다. 지난 총선에 고향 의뢰서 기회를 얻었지만 낙선 재산을 보면 사실 서울 용산에 사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멀리 왔네요. 이번에는. 예금 적금 보험 주식이 배우자에게 몰려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부모의 출산 육아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자는 공약이 있네요. 팔당호 수질이 최근 1등급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건 상수도 지역 규제 때문이 아니다. 기술 발전 때문이니까 상수도 규제는 풀자. 아 진짜? 그건 무슨 소리야? 지역 규제 풀어도 이거 수질 안 나빠지니까. 아 다 정수할 수 있으니까. 다 기술 발전 때문이다. 깨끗하니까 더럽히자는 거잖아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공약하는 함경호 후보 같은 사람들은 분명 자신은 소환되지 않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을 것입니다. 연애할 때 보면 저렇게 파괴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평화로우니 문제를 일으키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같은 게 가지고 소환 가결되잖아. 그럼 이벤트로 마법진 같은 거 그려놓고 소환하면 좋겠다. 지팍으로 팍 찍어가지고요. 벌칙으로.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뜨리는 거야. 뿅! 어머 그럼 죽어요. 직을 잃는 것도 현찰은 지금 소환되네. 어차피 소환되면 죽은 목숨이에요. 좋습니다. 정치적으로만 죽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자 고향을에 있다가 광주가 배운 국민의 후보 보셨습니다. 옆동네로 가겠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을. 지난 총선 강남갑챔피언 이종구 의원은 살다살다 오만낙하산 다 봤지만 북한에서 온 낙하산에게 밀려 눈물을 쏟으며 고향도 아니고 아무 인연도 없지만 태어나보니 광주이시라 본관이 있는 광주을로 쫓겨옵니다. 전의를 상실한 강남국회의원을 떡실신시킨 재선의 임종성 의원은 지난 대선 기간 수고비를 지급받으면 안 되는 선거사무원 등에게 수고비를 지급하는 등 여러 가지 혐의로 검찰에게 떡실신 피선거권 5년 상실이라는 큰 데미지를 입고 사라졌고 양당은 신인들을 올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54세 남자 정당인 권주에디터가 저를 따라잡으려고 자꾸 후보 넥타이들을 확대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죠. 보라색이라는... 아니 다른 사람이에요. 경기도 후보는 넥타이 재미없어요. 너무 늦게 와서 얘기해줬네. 지금은 안태준 시간. 전 GH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써놓은 거 보니까 부사장이었나 봐요. 그렇죠. 그리고 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입니다. 고창생 전주 상상보 고려대 불문 재산은 6억. 곤지암에 임야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네요. 예전에 부동산 개발을 했던 이력이 있는 후보거든요. 괜히 눈이 번쩍 뜨이네요. 음 그러게요. 이 동네는 공장도 많이 생기고 상가도 많이 생기고 그랬단 말이에요. 고창에 상가도 하나 갖고 있고요. 사는 집은 광주에 3억 5천짜리 아파트가 있고 정가는 03년 음준전 100. 늘공은 아니었고 문학진위원회 보좌관으로 전개에 입문합니다. 문학진. 이재명 성남시장 때 성남산업진흥재단에서 일하면서 이재명계가 돼지이요. 그리고 주하남 마블링시티라는 부동산 개발 공급 임대업을 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도 일했고요. 부동산 공급업을 하는데 회사 이름이 마블링시티예요. 도시 근처에 지방을 끼워넣나 봐요. 투뿌로? 도시 중간중간에 지방을 끼워넣나 봐요. 그래서 위성사진으로 보면 되게 예쁘게 썰어먹고 싶은. 이후 GH의 임원으로 가서 부사장까지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직무대행도 해본 거고요. 여러모로 도시계획이나 부동산 개발 유닛입니다. 그런가 봅니다. 공천에 대해서 말이 많았습니다. 왜죠? 이 지역의 출마를 밝힌 문학진 전 의원에게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전화해서 형님 꼴찌 나왔어요라고 전달한 게 사실상 불출마 종용이라고 반발을 하면서 기사가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경선에서 신동원 전 광주시장을 이기고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신동원 전 광주시장이 경선 탈락의 아픔을 이기지 못했어요. 아, 졌군요. 경선 탈락의 아픔에게. 네. 그래서 전격 할당해서 국민의힘에 입당했어요. 경선을 했으니까 본선 나오지도 못하는데. 이건 진짜 자격이 박탈되니까. 이건 화남자네요. 당원들이 데리고 갔습니다. 국민의힘에 입당해버렸어. 좀 참지. 출마했으면 상남자 취급해줬는데. 출마 못하셔. 경선을 했으니까. 네. 아, 그렇구나. 9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판교와 있는 도시철도나 직통도로, 교차로 등 모두 지역 공약입니다. 지도 보고 만든 공약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소병원 의원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공천 잡음을 해석하시는 방법들이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공관위원장은 사실 연락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런데 당의 중진이나 당대표급이 전화를 하는 건 이해를 구하기 위함이거든요. 의전 같은 거죠. 네. 연락을 못 받고 탈락을 통보받죠. 그럼 연락조차 받지 못했다가 헤드라인이 돼요. 소병원 의원이 아니고 안태준 의원. 죄송합니다. 안태준. 안태준 후보. 네. 컷오프 된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컷오프 된 사람은 문학진 의원. 아, 네. 문학진 의원. 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 컷오프 된 사람은 어차피 화가 나면 무언가를 말하게 돼 있고 그걸 말하면 기사거리는 되게 돼 있거든요. 왜 대표는 연락을 하냐라는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에요. 대표가 연락을 하지 않았으면 왜 대표는 연락조차 없었냐라는 질문이 나왔을 테니까. 그 질문이 좀 더 맞죠. 네. 반대 케이스를 언제나 상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란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정리가 안 되는 분들이 계시길래 그냥 그때그때 생각날 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 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 황명주 51세 남자 곤지암 출생. 만선초 곤지암 중 고등학교 모르겠고요. 한양대 경영학과 졸업. 연세대 행석. 단국대 행박. 행정 전문가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광주 IT 시스템이라는 회사를 갖고 있었고요. 네. 입당은 2008년 새누리당. 새누리당. 6년 뒤 6회 지선에 3선거구에서 광주 시의원 당선. 당선되었으니 체급 올려 7회 지선 경기도 의원 낙선. 당선은 안 됐지만 6년 뒤 체급 올려 이번 총선 출마. 후보와 아버지는 광주에 땅이 좀 있고 딸은 서울 상도동에 살면서 주식을 합니다. 본인 전경 혹은 의경으로 병장만기. 아들은 현재 해병도의 상병. 이게 픽셀이 좀 낮아가지고 본인이 임차권이 초월읍 경충대로에 있는데 경중대로라고. 경중, 경중. 별로 볼 것이 없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판교 신도시가 부러워요. 부러워요. 그래서 양벌동에서 매산동까지를 판교 같은 미니 신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개발 공약이 있습니다. 공공주도로 하재요. AI, 융복합, 국가산당 같은 단어 조합이 클래식하게 낡았습니다. 광주시에 사는 사람 입장은 말이에요. 판교나 분당으로 출퇴근할 때 사는 사람들은 개발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베드타운의 역설인데. 뭘 역설이야? 개발 원하지 않는 거 나빠? 제 궁금증은 이겁니다. AI 융복합이면 AI와 무엇을 융합, 복합한다는 걸까요? 인간. 그건 AI한테 물어봐야죠. 그러면 그건 포스트 휴먼이잖아요. 그렇죠. 포스트 휴먼은 국가산당인 거죠. 신인류 창조잖아요. 공각기동대. 그렇죠. 공각기동 후보죠. 넥타이가 여기도 보라색인가 통진난인가 싶어서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확대해보니까 까만 점, 파란 점, 쩜쩜쩜쩜 모자이크로 만든. 그렇죠. 불충하게 파란 점이 있어요. 옛날 건조에지터는 모르는 브라운관 TV 있잖아요. 브라운관 TV 돋보기로 되면 이런. 그렇죠. 픽셀 커지면. 픽셀 나오잖아요. 저는 화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몬드리안이요? 몬드리안 말고 점 찍어서. 아 진짜 이런 거 다 까먹고. 점점 사람들이 이상한. 쇠라 쇠라. 사람들이 이상한 곳에 자꾸 집착하고 있잖아요. 광주 두 지역구 1대 1입니다. 포천가평입니다. 단일 지역구로 유지되던 박정희의 반란 전까지. 즉 61년 이후부터 63년간은 가평군과 포천군은 같은 선거구였습니다. 전두환계로 YS 이후 이회창 돌풍 전까지 가장 먼저 치고 나가던 여당 내 대선주자이기도 했던 고 이한동 국무총리의 정치적 기반 포천가평입니다. 그가 여기서 81년부터 04년까지 육선을 했습니다. 지금은 대전현충원에 안장되어 있죠. 말이 나와서 말인데 대한민국 정부가 앞으로 서울현충원이나 대전현충원 말고 새로운 국립묘지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종이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게 만든 새 국립묘지에는 군부 부역자를 단 한 명도 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챔피언을 배출하고 있는 여당은 계속해서 공천장의 주인공이 바뀌고 있고 이번에도 전향한 구 친 이준석께로 바뀌었네요. 민주당은 민자당 출신의 플러스 자민현 출신의 옛 포천군수였던 플러스 옛 포천시장이었던 인물이 나서 있습니다. 화려한 더불어민주당 후보 더불어민주당 박윤국 67세 남자 정당인 전 3선의 포천시장입니다. 포천생 영북초 영북중 영북고 명지대 토목공학 재산은 4억 별거 없고요. 육군병장 만기 완전 포천맨이면서 포천에서 맛보는 충청형 정치여정입니다. 포천쿠키야? 포천가평 포철쿠키 열면 정당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정당으로 그럼 그게 거기 입당하는 거죠. 내 의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무소속으로 나왔을 때는 포춘쿠키 열었다. 탈당이 어떤 거예요. 포천쿠키 91년 1회 지선 혹은 0.5회 지선에서 포천군의원에 당선되었다가 95년 지선에서 경기 도의원에 무투표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98년 갑자기 자민연 지금까지 돌면서 느낀 건데 무투표 당선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들은 일진이 사나워요. 그뒤부터 갑자기 자민연 소속으로 포천군수에 출마했다가 낙선해요. 그런데 그다음에 한나라당 소속으로 포천군수에 당선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 지금 무소속이 아니고 민주당 후보를 설명하는 중입니다. 들으세요? 편안하게 들으세요? 이 직책과 맞는 당적을 골라가면서 실험해보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포천이 시로 승격되면서 초대의 시장이 됩니다. 군수에서 시장으로? 그리고 재선까지도 성공을 하지만 2년만 하고 07년 말에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사퇴를 합니다. 그래서 1대 2대의 시장이 완성이 되고요. 하지만 당의 공천까지는 못 받았나 봐요. 08년, 12년 두 번의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연속 낙선합니다. 태권도 이니시였는지 이때 경기도 태권도협회 회장을 했네요. 그렇군요. 게다가 17년 재보선에서 다시 무소속으로 포천시장에 도전을 했지만 역시 낙선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보면 보통 이대로 내리막길이잖아요? 그렇죠. 2018년 갑자기 민주당이 그의 손을 잡습니다. 진짜 패턴이 없네. 이번 쿠키는 민주당. 나락에서. 그렇게 민주당 소속으로 포천시장에 당선. 이게 정말 천훈인 게 2018년에 더불어민주당이 지선을 그렇게 쓸어 담을 줄 몰랐고 본인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018년이면 박근혜 최선실 국정당 이후고 박용국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보수정당에 입당이 안 되는지 공천 탈락했는지 어쨌든 계속 무소속 상태였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아다리들이 둘이 서로 잘 맞은 거죠. 양평, 이천, 포천 같은 데서 민주당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죠. 과눈이 있다고 하죠. 그렇게 해서 이상한 1대, 2대, 7대 시장 재임. 그렇죠. 3선의 포천시장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초징검다리 3선. 1, 2, 7대가 뭐야. 다리 엄청 길어야겠다. 다리 개깁니다. 하지만 지난 지선에서는 47.66%를 받고 앞값게 낙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김용태 후보가 철세라면서 민주당 옷이 어울리지 않는다. 국민의힘으로 돌아오라고 하고 있어요. 아니 거기선 공천도 앉아놓고는? 돌아오면 어떻게 자기랑 경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용태 후보가 막 이렇게 비난을 하니까 이에 맞서는 민주당의 박윤국 후보는 그 말을 듣고 더 화가 났어요. 그렇죠. 어디 바람 타고 들어와서 망발이냐. 김용태 후보한테, 김용태 후보 광명에서 일이 좀 있었거든요. 네. 광명에서 있었던 일은 거론하지 않겠다. 라고 거론을 했네요. 그렇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건데요? 제일 치사한 방식이죠, 거론하는. 제 후보는 아니니까. 땡땡은 거론하지 않겠다. 길어서 저도 잘랐어요. 광명으로 생각하지 마. 되게 복잡해요. 그리고 이준석 배신하지 말고 개혁신당으로 가라. 너는 배신자들을 배신한 배신자 아니냐. 개혁신당으로 가라. 라고 맞받아 쳤거든요. 그럼 개혁신당 최용록 후보는 뭐가 돼요? 어떻게 해. 가만히 있다가 맞았어요. 그러니까 젊은 락 후보는 뭐가 돼? 이게 루비큐브 처음 하는 기분이죠. 다 맞췄는데 자꾸 옆 색깔로 빠지고 옆 색깔로 빠지고 이러고 있어요. 공약은 역시 지역 공약. 왜냐하면 군수 시장을 오래 했으니까요. 그리고 공통 공약이죠. 사실 중첩구제 법률 조기 완화. 중첩구제. 광역 도통망. 경기 북구 특별자치도입니다. 또 하나의 중앙당만 욕하는 것으로 정치 덕질을 마무리 짓는 분들을 위한 설명. 당이 불모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민과 닮은 사람을 출마시켜야 됩니다. 다른 답이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울산의 진보 강세에는 국민의힘이 노동운동가 출신을 공천하는 거죠. 모든 포천, 가평의 시민들이 다 철새라는 건 아닌데. 하지만 다들 포춘북을 좋아했어요. 포천에 지하철 뚫렸거든요. 한 번 같이 갑시다. 가서 중국집과 같이 가려보고. 우리 정당 이름 넣은 포춘 쿠키 같은 거 만들어 팔아야 되고. 박용국 후보는 바람을 타고 온 게 아니라 쿠키의 점지를 받았으니까요. 다음번에 팔아봐야지. 또 무서워 속이야. 국민의힘 후보. 제가 이번 총선에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들이죠. 배신자들을 배신한 배신자. 김용태, 33세 남자, 젊은 정당인, 잠실생. 포천 운담초, 서울 잠신중, 잠신고, 강원대 환경공학과 졸업. 잠실맨이네요. 고려대 에너지 환경정책학 석사. 육군중개 만기전역. 지난번엔 20억 재산을 써냈는데요. 이번 재산에는 거주지를 빼먹어서요. 예금 채무만에 1679만 원이에요. 그래도 되나요? 그래서 청백리로 바뀌었어요. 나중에 문제 되겠죠. 나중에 문제 됩니다 이거. 그게 이제 부모의 재산이었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지금은 독립생계 유지로 고지를 거부했거든요. 그래서 노숙하나요? 그러면 노숙인 거예요. 그 집에 절대 안 가는 거예요. 용인을 유시진 후보처럼 바른정당에 포함인 바른정책연구소 출신입니다. 잘못 배웠죠. 2018년. 그러니까요. 안 가르쳐줬어 거기서. 둘 다 안 되고 있잖아요. 아니 포춘쿠키나 보고 출마하는 사람도 그런 건 압니다. 2018년 서울 송파 마선거구의 무소속으로 구의원 낙선. 체급을 두 개 올립니다.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은 왜 공천을 안 줬을까요? 컷오프 되자 탈당 무소속을 한 것이라서 정치 빠르게 잘 배웠다는 느낌입니다. 그런 건 잘 가르쳤네요. 낙선으로 돌아와 새로운 보수당에서 대표도 하고 거대 보수당으로 흘러간 후 2020년 광명을의 미래통합당으로 총선 낙선합니다. 이 얘기. 원래는 송파 을 준비를 했대요. 그런데 거기 배현진이 내려 꽂히면서 광명으로 튀어나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다음에 당 청년 최고위원에 당선되고 이준석계를 편입해 천하 용인의 용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파 중 거의 유일하게 국민의힘 잔류를 선택했습니다. 개혁신당과의 가규 역할을 하고 싶다나요? 윤영찬 장혜영하고 되게 비슷하죠? 막판에 갑자기 연락이 안 되기 시작했다. 조별과제 내일 제출인데. 그렇죠. 어떻게 발표 담당이 안 왔어. 이름은 너 주고 또. 아까 프리뷰에 나왔던 광명 얘기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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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게 줄이면요. 광명을 당협위원장을 하던 시기에 대해서 그 지역의 보수단체가 이런 플래카드를 걸었어요. 지역 관리와 지역 활동이 전무하다.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맞춤형 10대 공약. 이런 건 보통 기초위원들이 일거리 뺏기인데요. 드론 산업. 드론. 에코에너지 단지. 에코에너지. 이건 스마트 농축산업이에요. 네. 도농융합 그린스마트시티. 고령 친화도시. 다 읽을 거야? 다문화 글로벌 인재 1만 양성. 이건 혹시 MP성대모사인가요? 포천 양수발전소 건설. 여기까지 읽고요. 내가 다 아는 공약이구만. 나이를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33세 맞아? 33살입니다. 53세나 63세 아니야? 이상입니다. 네. 몇 살이어도 레포트 아무렇게 안 되는 사람은 있습니다. 사진은 약간 MZ자켓 찍었어요. 되게 시현하다 이런 데서 찍은 것 같아요. 시현하다. 아시는군요. 사진 잘 찍어주는 데 있어요. 근데 너무 신부 화장인데? 그게 시현하다의 특징이거든요. 아. 저 같은 아저씨가 스노우 웹에 얼굴 처음 들이댔을 때 느끼는 기분. 왜 내가 이래 제발 플리즈. 이거 퍼스널 컬러에 맞춰서 배경 색깔도 해주고 그런 데 있어요. 알았어. 나도 가서 찍어야겠다. 개혁신당 후보. 개혁신당. 최영록. 58세 남자. 모코 건설의 대표 이산합니다. 근데 건설이 아니라 가평에 있는 전자상거래업으로 나와요. 사이트가 잘못된 것 같아요. 예천군 유천면출생. 유천초. 유천중. 문창고. 경북대 합업학과 졸업. 예천사람. 졸업 후 현대그룹 대성그룹에서 근무했고요. 중국과 캐나다 유학도 가고 가서 사업도 하고. 그러다가 최영록 로얄학습클리닉이라는 학원스러운 상호의 업체도 차리고. 학원이 맞나봐요. listeningenglish.com이라는 사이트 겸 업체도 같이 차리고. 사랑나눔이라는 사단법인의 이사도 하고. 누리로 법률사무소라는 곳에서 고문도 했습니다. 정치의 임무는 1987년 평화민주당. 하지만 첫 선거는 2008년 18대 총선. 시간이 어디로 간 거지? 30년을 묵은 거죠? 반려. 통합민주당 강남을 선거였는데요. 벌써 갔어요. 데뷔전인데. 공보에 시크릿의 구절을 써놓는 패기가 돋보입니다. 생각이 현실이 된다. 나 이거 봤어. 기억나. 이때는 시크릿 유행하기 전이잖아요. 나올수대예요. 그런데 강남을을 금융통상정보분야 집적지로 만들겠다는 시대착오적 공약을 앞세워서 떡실신.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그걸 자기가 만들겠다고 공약하면 공약이 이행. 2년 뒤 지선에 경북도지사 출마 시도를 하지만 공탈. 그건 거의 김석기 의원이 삼국을 통일하겠다고 공약하는 것과 비슷한. 2년 뒤 19대 총선은 고향 문경이천으로 출마. 5.37%로 떡실신 투. 이게 사실 요새 이런 표현 많이 쓰는데 험지도 아니고 사지만 같네요. 그때 공부를 봤더니 민족통일을 꿈꾸며 차기 대권주자라고 잘도 써놨습니다. 또 2년 뒤에 다시 경북도지사 공탈 2.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대충 14, 15년 즈음에 탈당을 한 것으로 추정이 돼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당에서 탈당을 한 거죠? 민주당이죠. 통합민주당에서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아니 평민당 아니었어요? 평민당에서 통합민주당으로? 아니 근데 무슨 빼뜨더퓨처 같네요. 정치 이력이. 그리고 그가 개혁신당으로 돌아와 요즘 사는 가평에서 코스염을 달고 출마합니다. 성건희 사진엔 없어요. 네 없어요. 뉴스의 사진엔 있어요. 찾아봐야지. 코스염은 가짜입니다. 관심을 모을 방도랍니다. 채플린이라고 하지만 약간 히틀러 같기도 합니다. 아 그러네 히틀러 코스염을 달고 있구나. 진짜 히틀러 코스염인데요? 근데 채플린 코스염은 사실 히틀러 코스염인 거잖아요. 그래서 위대한 독재자 그거 찍은 거잖아요. 얼굴은 못생겼지만 이라고 스스로를 말하는데 당선되면 깔끔한 얼굴로 직접 찾아뵙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 수염 콧구멍에 털이 너무 많이 들어가겠는데? 약간 리마리오 같은 걸로 하지. 드론 특화단지 공약은 고작 그 정도입니다. 이때는 입으로 숨을 쉬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입으로 숨을 쉬면 펄럭일 거 아니야 계속. 재산에 집이 안 써있는데 현금 들고 있는 게 480만 원이 있거든요. 이걸로 어디서 묵으시는 게 좋겠고요. 전과로는 2021년에 특수협박 벌금 300만 원이 있는데요. 그거 빼먹었다. 차차차차. 특수협박은 날카로운 걸 꺼내 들고 협박을 한 겁니다. 날카로운 코스염.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게 2021년이라서 이 정치 경력과 살짝 붕 뜨는 그 기간에 있거든요. 그래서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걸 떼가지고 표창처럼 날린 거지. 보통 심각한 특수협박은 앞에서 칼을 휘두르는 행위 정도는 해야 나옵니다. 체납액도 151만 천 원 있었는데 다 냈고요. 네. 이렇습니다. 경기도 마지막 지역구로 갑니다. 여주가 비록 보수적인 지역이라 하나 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뒤집어져서 90년대 들어서는 민주당 후보가 재선을 합니다. 문제는 이 재선 의원이 한나라당으로 가버렸다는 건데 그 주인공 이규택 전 의원은 이 지역구에서 두 번 더 당선되고 이후 세대 교체의 바람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지 대한외국당에 갔다가 홍문정과 친해지며 친박신당까지 흘러갑니다. 아이고 개가 어디라고 가시오. 그 이규택보다 더 이름값이 커진 이 지역 대표 정치인은 한나라당 내 대표 소장파라지만 뭘 했는지 모르겠고 딱히 당권파와 싸우지도 않으며 20년을 보낸 5선의 정병국 의원. 그가 사라지고 치러진 두 번의 선거 민주당과 여당은 같은 후보를 내고 있습니다. 전농 출신으로는 드물게 민주당 후보로 공천을 두 번이나 받은 후보가 나와있네요.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최재관 55세 남자 정당인 울산생 학성고 서울대 농생물학과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농업비서관이었습니다. 재산은 2억 천. 본인 육군 상병 소집 해제 장난 육군 병장 만기. 여주 출생은 아닌데 대학교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여주에서 농민운동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여주군 농민회 전농 등등의 이력이 있고요. 정가는 07년 공무집행 방해가 있는데 이건 농민운동 중에 생긴 거죠. 그럴 테지요. 지역에는 세세한 각 동면당 공약이 있거든요. 그걸 지도해놓고 이렇게 해놨어요.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살짝 에잉 했는데 이거 말고도 충실한 입법 공약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까요? 1억 대추로 출산시 감면 이거는 저번에 지선 때도 봤던 공약 같고요.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은 정의당하고 민주당에서 작금 밀었던 공약이죠. 수도권 상수원 보호를 위한 재산권 및 기본권 제한에 대한 합리적 보상. 여기는 규제 해제가 아니고 보상을 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보상을 늘리는 쪽. 톤당 10원만 올려도. 10만원이라고 오타를 냈네. 톤당 10원만 올려도 지역의 상수도 개편 및 하수처리장 확충 경로당에 70만원씩 지급할 수 있대요. 정치적 스탠스가 확 다릅니다. 국민의힘과. 그리고 계산도 이미 마쳤고요. 대중교통 월 3만원 청년패스. 연 25만원의 청년 문화복지카드. 그리고 여긴 양평이잖아요. 김건희 종합특검. 좋습니다. 종합이라는 말이 너무 종합 세트. 김건희 전특. 그리고 고속도로 재추진. 고속도로 재추진. 노종면 후보가 웃겠는데요. 실제로는 노종면 후보도 열심히 하겠죠. 그걸 들어가면. 그리고 사실 제일 크게 외치고 싶은 걸 마지막에 넣지 않았나 싶습니다. 뭘까요? 양국관리법 재추진.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준비가 꼼꼼합니다. 네. 민주당 전동유닛 되겠습니다. 굉장히 프로페셔널 공약들이에요. 그렇죠. 청와대에서 일을 배웠겠죠. 네. 나름 민주당이 이 분야 특화 유닛으로 아끼고 있습니다. 끝으로 여당 후보. 국민의힘. 김선규. 63세 남자. 여러분 일어나세요. 마지막 후보예요. 양평생. 양평 옥천초. 양평중. 양평종합구. 한국 방통대 졸업. 고려대 경석. 본인과 장남. 육군병장 만기. 차남. 사회복무용원. 소집해제. 재산은 꾸준히 5억가량입니다. 옥천의 후보와 모친이 전답을 좀 갖고 있고요. 후보 배우자 차남은 보험을 경쟁적으로 가입합니다. 누가 더 많이 하는지 보자. 웃은 배우자인 것 같아요. 서로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나요. 이게 사고 확정 파괴. 언제든 준비가 되어 있는 가족들. 한 놈이 레드 버튼을 누르면. 고등학교 졸업 후에 양평군정 말단 공무원으로 취직해 옥천면 옥문면 양수 면장을 하다가 2007년 양평군수 재보궐에 무소속 당선되고요. 그 다음에 한나라당 골라 내리 삼성까지 한 삼선군수 출신입니다. 삼선 끝나고 2년 기다렸더니 최순실 게이트의 여파로 지역보스 정병국 우연히 떠내려갑니다. 그래서 지난 총선에 당선. 이제야 내 차례. 그런데 정치 자격인법과 선거법 위반이 걸리지 않겠어요? 당선 무효. 무효. 다행히 본인은 무죄로 빠져나오고 회계 책임자만 유죄여서 피선거권을 안 잃었어요. 고리릴 자름. 그래서 현재 재선 도전 중입니다. 그래서 신기한 게 사실상 기간이 애매해가지고 재보선이 아닌 재보선이거든요. 본인이 출마했어요. 그렇습니다. 본인 걸석에 본인이 출마했어요. 이게 되게 지난번 재보궐선거 서울 강서구청장하고는 얘기가 다른 게 중앙당이 눈치를 못 챈 것 같아요. 중앙당이 일부러 봐준 게 아니라 현역이네. 왜냐하면 이게 재보선 같지 않은 재보선이니까. 3년 동안의 대표발의는 114건. 당선되면 내리재선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1년의 공백이 있어요. 3년 동안 대표발의 114건, 대한반영폐기 24건, 수정한 반영폐기 2건, 원안가결 3건, 수정가결 3건. 이거 나중에 기록 보면 되게 헷갈리겠다. 그렇죠. 직 1원도 어떻게 출마했지 이러면서. 그러게 말입니다. 원안가결 중에 북한인권법 개정이 있네요. 인도적 지원을 할 때 장애인 지원을 우선하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도 있습니다. 건설업자 권리는 신고할 때 생겨요. 신고할 때라는 정의가 불명확하니까 신고를 수리할 때로 명확히 하자. 별거 없어요. 대한반영폐기 중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자율주행 로봇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얘네도 데이터를 다룰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동형 정보처리기기라는 분류를 마련하자. 분류를 해서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분류를 마련하면 거기서 단속이 가능하고 감시가 가능하고. 좋지도 나쁘지도 않습니다. 색깔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얘네도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긴 하죠.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으니까 개인정보라는 것이 들어갈 수 있다. 그렇죠. 이 정도인가요? 알겠습니다. 자 경기도 끝났습니다. 다 들으셨다면 느끼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오늘 하루에 60석을 처리했죠? 내일 48석, 내일모레 46석 회화 끝나죠. 이제 3분의 2 왔습니다. 진짜 믿고 싶지 않다. 네. 서울이 남았는데. 서울 미래가 남았는데. 우리 합쳐서 지금 90석이 넘어요. 약간 구역질라. 네. 뭐랄까요? 내일도 중요합니다만 마지막 날이 제일 중요합니다. 본의 아니게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는 비례대표가 됐거든요. 나 미칠 것 같아 지금. 아 참고로 마지막 날은 건조에서 거의 일 없고요. 다행이다. 이미 파악하셨겠지만. 네. 제가 25명쯤 되더라고요. 제일 바쁜 건 덕질인하고. 아니 제가 다루는 후보수보다 정당수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덕질인하고 피플스 베이비클럽장입니다. 두 사람의 활약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후보수보다 정당수 많은 거 되게 웃기다. 이게 어떻게 된 게 사람이죠? 저기 그리고 심지어 제가 처음 보는 당들이 있어요. 정당들이 성갑이에게 공천을 받으려고 모인 거예요. 지금 처음 보는 당들이 있어요. 금융개혁당 뭐야? 그건 내일모레 얘기합시다. PC태그 국민정책당? 너무 재밌는 예고편이에요. 설명 잘하실 준비하시고요. 내일 서울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명의 노동자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